precision 학습 오알 Oklahoma 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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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이어서는 아니고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지 와 미치겠다 오늘 다거니와 농기형과 함께하는 땐목게임 예전에 한번 플레이 한 적이 있는데 링크를 오른쪽 위에 걸어드릴 테니 거기로 가서 추가로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땐목 하나로 바다에 떠져 있는 쓰레기들을 주워가지고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게 원래 앞서 해보기 게임이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됐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려구요 자 아 진짜 진짜 허접하다 뗏목 와 아 언제 다시 해 이걸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안되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다 똑같이 생겼어 어 위쪽에 닉네임이 보이긴 하네 우리에게 발판이 하나 더 생겼어 오 대박 완전 커 저기 섬 아니야? 저쪽에? 어 맞아 그치 그러네 벌써 섬이네 저쪽 저 섬 보통내기가 아닌거 같은데 생각보다 큰 섬인데 어 그러게 섬이 엄청 크네 예전 패치 때 있었던 섬은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선생님 이거 제거에요 오 여러분 바닷속에 보여요 우와 이야 이 정도가 큰 발전했네 진짜 원래 안보였는데 밑에 고철같은게 좀 보이는데 형 근데 여기 상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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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어 지금 창이 없어가지고 어 거의 다 왔다 갔다 야 너 그렇게 함부로 막 내려가도 나도 가야지 원래 원래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게 나도 가야지 야 땜봉 누가 멈춰놔야 되는데 이거 아 너무 미워 데미지 입었다 야 나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가고 있는데 형 그 배 좀 멈춰놔봐 이거 어떻게 멈춰 못 멈춰 갈 수 없어 우리 다 또 없잖아 우리 완전 지금 원신이라고 원신 형 그럼 빨리 가자 우리 아니야 이거 세개가 한 바퀴를 삥 돌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아 아니 아니야 같이 가아아아 가면서 판링해야지 아우 센봉이 제일 안전하다 아아 수박 먹으실 분 어? 수박 있어요? 수박돌국이 오 저기 수박인가 봐 한입만 먹어봐 어 여기 먹어봐 내가 반 먹었어 가생이 남겨놨으니까 맛있게 먹어 한입먹을 때 없어졌어 형 그래 뭐..어쩌겠냐 껍데기까지 다 먹었어 건강식이라고 나중에 더 맛있는거 형이랑 동생이 챙겨주겠지 안그러습니까 여러분 맞아 단순 정수기 아 이렇게 컵도 만들고 플라스틱 엄청 많이 돼 플라스틱 4개 오 여러분 통 하나씩 빨리 자리잡아 내가 가운데 어 4개 나와 대박이야 저쪽에도 있어 주소 주소 오 좋아 멋있어 너무 멀어 됐다 이제 되겠다 놓치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 통은 다 내꺼야 어 부 저것도 내꺼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개고슴 다 뺏겼어 뭐야 해녀다 하하하하하 저기가 해녀다 통 하나를 놓쳐가지고 물질 많이 해오셨어요? 우어어 나 죽는다 와 낚시대를 만들고 낚시를 할 거야 그릴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저녁밥 준비할게요 난 상자 만들게 단순 그릴 어두워졌어 불 좀 켜줘 왜 이렇게 어두워 진짜 어둡다 전보다 더 어두운거 같은데? 이정도 아니었던거 같은데? 벌써 발굴로 다 썼어 어 섬이 하나 또 저기 우리 갔다왔던 곳 아니야? 저기 섬? 똑같이 생겼네 컵을 만들어서 하단물을 채우고 여기에다가 내가 노를 하나 만들게 이제 원하는대로 갈 수 있어 어디로 가실? 내가 노 접고 있을테니까 저기 섬 빨리 갔다와 형들 창 만들었다 모션이 속도 너무 빨라 속도 너무 빨라 속도가 너무 빨라 잠깐만 팔 힘이 좋아 요즘 어 좋아 여기에 부딪히면 되겠다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나? 안되겠지? 흐르겠지? 니가 계속 여기에서 붙이고 있으면 괜찮은데 잡고 얘 어디 갈라그래 못가게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모래 파고 있어 어 좋아 잠시만요 형님 상호형님 어딘데 어딘데 어디갔어? 상훈아 노 젓는거는 내구도 안나라? 몰라요 내구도 어디 나와있지 아따 달아요 형 단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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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아와 용망이야 하리들아 맘맘맘매야 그러면 낚싯대 뽑으면 돼 생감자 그냥 먹지 말고 사탕모도 그냥 먹지 말고 구워 네 구워 생선 어떻게 놔요 그릴에다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네 어 하나밖에 생선 큰 생선 아니야? 큰 생선 못 굽잖아 작은 생선이야 어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거야 그니까 아 덕분에 우리가 살잖아 감사히 여겨야지 풍력하네 바다에서 닌텐도 스위치도 떠나리러 왔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여러분 물 좀 부지런히 마셔요 빨리 마셔 지금 어 뭐야 어 뭐야 너 뭐했어 형님들 제가 실수로 제거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 깔아라 왜 지워 빨리 숨이 나오지 다시 만들었다 너 질러 야 질러 뚜뚜뚜뚜 짜아 아 아 왜 안돼 이거 어 정수기 두개로 갚았습니다 오 여기다 놀야지 아 담수 채우기 맞네 아 맞다 맞다 어 어 C 그냥 먹어 손전등 연구 맛침 오오 오 중간 크기 밭 박사님이야 오 양동이 양동이 뭐야 처음 본다 페인트 밀 음 페인트 오늘도 페인트질 할 수 있는 건가? 흥붙되는 걸?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어이 무슨 소리야 빨리 저 형 밥 좀 줘봐 여기다 맛있다 낚시 더 해야겠다 그니깐 낚시 좀 해야겠어 이 낚시는 여러분들 세월을 낚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융하게 누웅하게 배고파 난 실제로도 배고파 밥은 먹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내웅 어 나 삼각김밥 두 개 패기 갖고왔어 어... 형... 형... 왜? 이번엔 지하에서 우리 스크랩 좀 많이 얻어야 돼 무조건 이 섬 좀 크다 어 여기 지하 내려가서 우리 스크랩 해야 돼 내가 이거 배 잡아두고 있을게요 어 여러분 이거 물살이 세지는 효과도 생겼나봐요 탕어 조심해 탕어 코닥둥 때려버려 그냥 아 이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도가 네 다녀오세요 아 마우스를 꼭 누르고 있어도 되는구나 그래도 캐넌 속도 개 느려요 어! 제가 어떻게 가는거지? 아니 이 위를 못 올라가네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 어 기호 올라갈 수 있네요 어떻게든 올라왔어요 점프다이요! 따! 우와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있네요 됐다 이제 어떻게 내려가지? 내려가면 죽을거 같은데 꼬리만 잡고 있는거 개귀엽네 아 됐다 이거 파밍 가능한건가? 파IRE cheeppi 두 분이 있는데 흐흐억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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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형 어 enormous worst 오늘 Concept sangre 일단 여기 파밍 다 끝난고 빨리 딴 데 가자 어 갑시다 상자도 넣고 으으 야 꼬꼬넛 꼬꼬넛 못 굽음 꼬.. 무슨 소리야 형 처음 들어보는 단언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말레이시아어어야 꼬꼬넛 못 굽네 까비 아ㅠ 아 요쯤에다가 이거 만들면 되겠 종우아 이게 뭔데 거기 페인트 만드는걸 우와 배 기우는거 봐봐 으으으 € 토한다 진짜 compressed encountered 멀미나 으으уры 왜이래 안 닿았어 못이 없네 이거 안녕하세요 생활의 달인 praying operation 진흙이랑 스크랩 피 없으면 올라 네 내가 내려가게 어딨지 오 상어 간다 그 쪽에서 다리 불린 거 같애 잠깐만 괜찮애 괜찮 대일밴드 부쳐 아 씨 개 놀랐네 어 어 절로 갔다 피냄새 맞고 어디야 어디 상어 두 마리 있는데? 어디가 있냐 에진다 오 무서워 어디갔지 가 나아에도 반대로 왔구나 갔다 갔다 이거다 좀 더 으 뭐야 요 구리 야 을 구리 구리 평가 상어 가야 글로 알았어 옥히 야구 방아 정렬의 적군 중 와 아야야야 예 피했어 난 그때 발사인데 봤어 물리를 위안한데 화장실 마려 빨리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알았어 intestine고 Можноτε melee 얼굴이 많아서 그런가 화장실이 금말이 없네 어 나 닦ic 핵들 좋아 대박 봤어요 여러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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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갔다와 다가 올라 opens 됐다 이제 그만 좀 lotta 여기다가 이거 버릴게 거인 조개는 뭐야? 아 이걸로 연구해보라고? 진짜 연구되나? 와 연구가 됐네? 새 덩지 갈매기가 쉬거나 알을 낳는 곳입니다. 새들이 쉽게 검을 먹는 편이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허어어어어 이거 두개의 의자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우리 셋이서 하다가 뭐 좀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거 생각하는 의자로 좋아좋아 찔러! 어! 어 잡았다! 빨리 내려가! 찔러! 좋아 먹고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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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눌러 잡기를 해야되네? 됐어 됐어 까또로족들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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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챙겼어 다 챙겼어 아 좋아 사고구기 근데 이거 저 큰 그릴 있어야 되는데 아우 야 쟤 저거 또 내려간다 일로와 기다려봐 같이 해 같이 저어 오 야 같이 저으니까 훨씬 빨리 갔네 야 이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 이거 아 혼자서 개녹하나 하고 있었는데 와 눈물 나파렸네 하하하하 저 형 막 개고생 시켰네 빨리 갔다와 판자 돌 판자 판자 유리 유리를 연구로 넣어볼게요 어 넣어봐 아 빨리 섬을 찾아야되는데 오급 정수기 아 맞아 저거 옛날에 구했었어 맞아 맞아 기억난다 자꾸 본본을 입고 다른거 만들라고 하지마 나는 지금 여길 꾸밀거니까 뭘 하면 좀 이뻐질까 오 좋아 이런게 필요하지 그래 짜잔 뭐야 이거 허수아비야? 시계네? 시계야 돌아가지도 않는 시계네 아냐 돌아갈걸 어 뭐야 움직이네? 뭔데? 시계야 거의 원신들이야 여기다가 탁자 넣어야겠다 어 바로 만들 수 있잖아 아 좋아요 우리 다곤이가 되게 뭔가 엄청 신났어 꾸미는걸 좋아하는구나 좋아 확실히 구물을 쳐놓으니까 파밍이 훨씬 수월하군 어 훨씬 편해졌어 이제 아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아 어 형 쉬네? 아 이거 또 이용해주니까 이것도 감사합니다 어 괜찮네 이거 앵글 죽힌다 아 좀 편하다 야 맞으니까 이게 또 일어나기가 싫네 맘맘매야 어 저기 섬 있다 어디? 저기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앞에 전방 우리 진행방향 살짝 왼쪽에 안보여? 보여 보여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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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눈도 좋아 오오오오오오 상어미끼 뿌릴테니까 지하부터 먼저 파밍하자 던졌어 던졌어 벌써 던졌다고? 아니 신호를 주고 가가가 가가가 가야 거겨 아니 어 그래 잘했어 어 잠깐만 차 돌려 잠깐만 나 물 마시고 가야돼 목말라 아 바닷물 먹어 어 어 아니구나 이게 점토구나 어 점토 찾았음 다행 어 어우 아씨 뭐야 여기 일로 밖에 올까? 아니지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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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쪽으로 와줘 왜 상어 있어? 아니아니 나 배고파가지고 느려졌어 나도 야 다곤아 플라스틱 좀 요거 나 누워 없어 이제 아 우리 너무 떠내려간다 자 다곤아 플라스틱 3개만 형 나 버리고 가는거야? 어 그대로 아니아니야 나 이거 못가는데 행복해라 다곤씨 하고있어 잘살아라 어 저기 위에 상상있다 어 저기 위에 상상있다 나 아 그래? 어 그렇다 나 나 큰일났다 하핳 그..그렇다 하핳 나 이동속도 짱 느려 지금 어 됐다 됐다 아 다행이다 그렇다 하핳 죽어진기 직전인데 빨리 우리 형 병원 대고 가야돼 왜 아까 꽃먹은거 갈구요 아 야 섬 제대로 파밍도 못하고 끝났어 우와 이거 봐봐 사고야 이거 봐 인테리어 스푼 뭐야 뭐야 왜 병아리여서 이거 사치라고 아니 아 만든거 아니 만든거 아니면 주슨거임 아 주웠어? 낚시했는데 이거 줬어 낚시 엄마랑 아빠랑 대화하는거 같다 하핳 하핳 으으야 어 저기 섬있어요 또 형님들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 여기저기저기 어 보인다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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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 더 못만드나 어 상어미끼 두개있음 지금 어 여기 좀 됐어 파밍하기도 좀 편하겠는데 어 파밍하기 좋아보여 섬쪽으로 하지말고 섬에서 약간 왼쪽으로 더 왼쪽 어 왼쪽 여기여기 붙여 붙여 어 여기 있을게 갔다와 어 오케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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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던지라고 투척식 앵커 여기있네 땜목을 고정시킵니다 어어 그걸로 이제 해야될거 같애 내가 형한테 줄게 불ence 내가 상어모난다고 이건 그러니까 나 다미였구나 인형 어 네 나 다미 이 새끼 이거! 안 꺼져? 아 갈맹이가 꽃 하나 빼먹었네 그새? 그새 저걸 쇽 빼먹네 벽돌 말랐어요 다 그거 연구 재료 연구 재료로 하나 넣고 연구 안 넣어! 드디어 만들 수 있다 많은 벽돌 6개 필요하대요 전방에 섬 개 많이 필요하네 벽돌 좀 많이 켜야겠다 근데 지금 미끼 하나밖에 없는게 좀 아쉽다 모래, 점토, 거인조개 그리고 섬에 있는 것들 팜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갈맹이가 뭐 먹는 소리 나는데 노를 멈출 수 없어 됐어 형 다 깔어 야이 개색 세대가리 저거 아니 상호가 미끼 무는거 보고 들어가야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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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입지로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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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유혹해볼게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와 진짜 짜증나게 도발한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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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됐어 사람이 있어요 어두워도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너무 어두운데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점토 하나 캣다 이것도 돌인데 헉 여러분 뭐야 대박 유리 두개 먹었다 볼트 먹었다 나이스 자 우리 여기서 좀 살까? 저 섬에서? 이 섬에서 여기서 잠깐 상자 보자라 이거 잠깐만 저장소 큰거 못만드나? 아 너무 비싸다 나 왔어 형 젖음적돌 만들고 모래랑 점토 전부 저한테 주세 나 하나 널 부러뜨려놨어 저기다 넣어놨어 뭐지 이거? 내가 좀 써놨어 이제 올릴까? 닷? 어 이제 가도 돼 상관없어요 저는 가자 마 마 매야 뭐야 이거 아 도색중이구나 와 즉석 즉석 사실은 약간 조금 별로 안 이쁜데 이쁘다고 최명 걸고 있어 도색한거? 난 괜찮은데 마음에 들어 밥먹는 곳도 있네 그럼 좋아 그렇게 하자 좋았어 아총은 피 너무 쪼금 찬다 아 아 어 야 땜몽 잠시만요 왜왜왜 어 갔다와 형 먹었다 벌써 왔어 우리 몰랐어 됐어 여기는 어 뭐하는거야 넘어오자마자 바로 사모한테 물렸어 이거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엄청 많아졌어요 막 아 검은색살 그리고 여기다 selling Executive 2층을 확장 합시다 음속 주게! 내가 한 개 넣어줄게 물 끓여놓고 와아!!!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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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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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끼야! 아 안돼! 근데 새로 다 바로 만들었어 야 넌 안 찌르고 만들 준비하고 있었어? 아 창이 없어가지고 어? 아 스크랩 개많어 왜 이렇게 많지? 어 스크랩 좀 넣어놔줘 어디갔지? 아 여기 있구나 야! 와! 밝아졌다 스크랩 넣었어 오! 와! 아 야! 아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맨날 어둠 될 때마다 기분이 되게 나빴거든 나 어두운 거 되게 싫어해서 지금 굉장히 감동받고 있어 됐어 나의 영원한 수건인 그릴이 드디어 아 좋아 아 이제 큰고기도 할 수 있겠구만 큰고기 구울 수 있어 여러분 저 보직이 바뀌었어요 건축가로 저 뭔소리야 이거 전방 11시에 어 나 엄청 없어 색칠 해놓으면 먹고 색칠 해놓으면 먹고 바뀔건 색칠하지마 그냥 속상해 죽겠네 여기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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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매기 새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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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찔렀어 내가 깃털이랑 생새다리 오 야 경첩에 볼트 나왔어 생새다리 생새다리 이건 좀 넣어놔야겠다 이거 먹어버려야겠다 여전히 총들듯이 듣네 저거는 수정할 마음이 없나봐 나중에 물병도 거둬야되는데 어 나 미쳤나봐 어 나 미쳤나봐 탐수를 엄청 열심히 마셔서 갈증을 다 해소한 다음에 바닷물 꿀꺽 창조경제네 오 뭐야 이거 언제 만들었어 대박 뭐 아 그거 내가 아까 만들었잖아 서로 소통이 안됨 오 각자 할일하느라 되게 저 이 개샌 하하하하하 상어 미끼 던질게 됐어 던졌음 캘때는 이걸로 캐는거죠 물었다 내려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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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잠깐 이거부터 먹고 우와 잠시만요 와 캐는 속도 실화에요? 너무 빨리 캐지는데? 우와 와 진짜 맛을 봐봐 왜 저래? 살려줘 미키 어딨어 우리 담숙이 어디갔어? 담숙이가 누구야? 아 저기 끝에다가 끝에다가 해놨어 아 깜짝 놀랐어 자 이제 다 놀렸어 그리고 기다려봐 나 섬도 가야돼 우와 이거 뭐에요? 연어 요리 한입만 먹어보자 나 여기다 다 넣어놨어 혹시? 참욕스러워 되게 다 먹었다 어 섬 이거 풀었어? 아니 내가 섬 갓날고 했잖아 기다리라고 아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다시 가 아니야 됐어 됐어 둘 다 생각하는 의자 앉아 빨리 가서 허해해 상어가 안 온다 휴업인가? 그러게 어 말하자마자 왔어 양반은 못 되는구만 야 야 야 아 저 물고있는거 왜 귀엽지 나는 안된다 이놈아 죽을뻔했네 이건 뭔 상자야? 아 염색상자 흐흐흐흫 흐흐흫 안된다 이놈아 혼자서 이걸 열심히 하고 있었구먼 아 여러분 2층도 이용좀 해주세요 이제 1층 너무 복잡하거든 네네네 연구 이 탁자를 내가 제거하고 위로 올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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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았는데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으쯔 으쯔 앱목에 유용하 예 저기 있을거야 아마 형 상어 밑에 바로 있어 조심해서 와 정말? 어 하 핫 안녕 상어 아아아아악 하하하하 거기는 근데 맞어 새로 나온데는 우리 언제가 그것도 성인거 같은데 그거 찾아야돼 우리 그 지게 만들어가지고 찾아야돼 옛날에 그 레이닥이지 혹시? 어 그때처럼 아 진짜? 그거 이제 슬슬 만들 생각해야겠다 형들 왜 노 안져 이거 어디다 놔야되냐 기다려봐 나도 쳐놨다 오 빈 병 됐다 나이스 아 드디어 빈 병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오 회로기판도 됐어 야 나이스 우와 메뉴 너무 많아 오올리발도 있어 빠르다 빨라 메뉴 너무 많아 냄비도 있어 우와 여기다 정박하면 되겠다 잠깐 좀만 더 됐어 그리고 상어미끼 뿌릴게 네 네 어 먹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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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도 갈게 해초 내가 캘게 형은 해초만 좀 캐줘 내가 해초가 뭔지 몰라 돌이 나 아 깜짝이야 놀랄 끝났어? 어 상어 상어 기다려봐 나도 개 놀랬어 창어랑 눈만을 추는 것 같애 아야아 á야 으아아아아우 으아아아악 아 깜짝이야 대박 나 진짜 너무 놀랐어 와 저거 왜 안 물지? 내가 바닥에 있어서 그런가봐 사람이 먼저 빠져있는 상태면 그렇게 되나봐 됐다 아 이제 여행을 떠나도 될 것 같아요 어 우리 섬 안 갔잖아 갔어 내가 갔다 그럼 출항합시다 와 여기다 뭐 넣은거야? 모래 넣었어? 그러네 근데 나 이거 끈끈이 넣어야 되는데 물이 만들어서 맞아 물도 해야되는데 내 모래가 어디갔지? 여기 분명히 내 모래가 있었는데 내 모래가 어디갔지? 아니야 유리로 돼서 내가 가져갔어 그렇게 애매한 눈빛처럼 쳐다보지 말라고 굉장히 기분이 미묘하니까 뭐야 나무판자 이게 다야? 오석주계가 너무 없어 내가 위에다가 용광로 더 만들어가지고 좀 더 할게 뭐야 이거 끈끈이 누가 가져갔어 저요 빨리 하나 줘 편기증 난단 말이야 어 앞에 전방에 섬 아 근데 투청용 저게 없는데 미끼가 없는데 도착했다 어 기다려봐 돈 내릴게 미끼 뿌렸어 형? 아니 미끼 없어 아니요 그냥 번갈아가면서 그냥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한두 대 맞아도 돼 저 형 남자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에헤 좋아해 미쳤어 좋아한다 이제 아파 어 즐기는 것 같아 저 형 좀 무섭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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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우리집 오라 그랬는데 이제 빨피야 빨피 무서워 이치리라는 거야 청어 청어 낚으면 좀 줘 육기를 못 만들고 있어 경어만 다섯 마리 잡으려는 동물의 견어보세요? 어? 이거 상어 잡는 용도야? 상어를 잡을 수 있어? 우와 그런거 같은데 곰 육지 동물 용 아닐까? 곰 같은 거 좀 느리게 만들서 아 그런 건가? 다 찍어버리지 않을까 곰은 근데 그니까 제발 점맥 누가 가져갔어 자수해서 광명 찾자 뭐 뭐 뭐 끈끈이 점 아니야 나 아니야 어 나 아니야 덩굴 끈적이 아니야 나 아니야 덩굴 끈적이 나 아니고 너 아니면 누구야? 아니 진짜 주완이 주완이 끈적이 없는데 어쩌라고요 진짜 나 아니라니까 난 저맥 쓴 적도 없는데 그거 한 번 하면 편할 것 같긴 만들었어 3x3에 빵꾸 뚫려야 된대 일단 나무판자가 필요해 여기 놔봐 어 여기 빵꾸 뚫린대 놔봐 오오오오 이렇게 해야 된대 오오오 저렇게 너 물을까봐 상어때문에 빨리 보강해야겠다 상어 잡았어? 아니지 상어 안 잡았어 물었다 내려가자 가이빙 이제 뭐가 많이 필요해? 스크랩이지 어 스크랩 목말라 또 또 또 상어 끝났다 하나 더 던져야 겠다 기다려봐 새로 던졌음 기다려봐 올라오든지 아니면 새거 던졌어 새거 미끼 이거 엄청 깊다 여기 벌써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나 파밍 끝 그럼 나 이제 섬으로 갈게 우리 배 어디있냐? 아 있구나 됐어 아 배고파 아니 내 캐릭터말고 나 진짜 배고파 왜 캐릭터는 배부른데 내가 배가 고프냐 어 이거 뭐야 나한테 컵이 있어 그럼 방금 둥지에 얘가 새 트.. 둥지 트는거 맞아요? 새 도망갔다 아 알을 안놓고 그냥 가버렸네 어? 상어 잡았다 어? 진짜 잡았어? 빨리 파밍해 빨리 파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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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잡고 있어요 오케이 상어 잡음 상어 고기다 상어 고기 먹을 서럼 저게 포만감을 정말 많이 채워줍니다 여러분 상어 머리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거지? 상어 머리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거지? 그거 뭐 장식하는거 있는거 같던데 상어 머리에 찰수 있대 아 진짜? 어 나도 들었는데 어떻게 차는지 모르겠어 인벤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 안맞나? 다고나? 나 어떻게 돼있어 지금? 오 대박 오 이거 약간 조금 우와 간지다 훌륭한 찐따듬 오 이거 남다른 남다른 찐따 오 대박 개 떤다 이게 그 유명한 남진룩인가? 흐하하하하하하하 저기 얘 갔다왔지 출항할게 어 네 아 개만 익혔음 아 깜짝이야 상어인줄 아 이거 상어 머리 다 좋은데 시야를 가려서 약간 안좋은거 같애 버려야지 아 맞다 형들 그 저번에 이거 다시 할 때 끈적이 누가 가져갔냐고 막 그랬었던거 기억나요? 그거 보니까 저더라구요 죄송합니다 어 나도 뭐좀 먹어야겠다 배고프네 응 상어 있어 먹어 나도 머블링 크으 맛있다 아 식탁에서 밥을 못먹네? 아이씨 식탁 왜있는거야? 아 앉아서 밥을 못먹어 바보야 간지지 당연히 그거는 양동인 뭐지? 간단하지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니까 그거 뭐야 진짜? 궁금했어 냄비 단순한 재료가 놀라운 식사로 탈바꿈합니다 아 그걸로 요리할 수 있나보다 아 냄비는 요리하는거야 맞아 냄비 그 생선수튜 레시피인가 있잖아 우리 어 우리 두장이나 있어 그거 아 그래? 어 그거 해먹자 어딨냐고 물어보게 아 이거 구워놔야 돼 맞아 안돼 뭐 뭐 뭐 구우려고 그랬어 뭐해 뭐해 나 형 나 형 구우려고 그랬어 아 냄비 어딨지? 여깄다 흐읍 아 아하하아아 또렉히 도 않았어 진짜 왜이 빠른거야 헬멧이 뒤에서 해초넉기 근로났고 저형은 끈적이 먹지도않음 온다온다온다온다 상호상호 아 아니네 죄송 아 창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콜리센트 개좋아 나 지금 창든거 안 보여 아 일로왔는데 민망하게 내려가 들어가보여 창으로 사람을 찔러보자구요? 어?! 찔렀네?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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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찔릴 줄 몰랐어 와 이게 팀킬이 되는구나 아 너 진짜 찔린 줄 알았잖아 실제로 내가 순신 줄 알고 개놀랬네 일단 물 한 모금 먹고 생각하자 그래도 형이야 라곤아 개놀랬어 상호가 걸어 들어온 줄 알았어 근데 좀 무섭다 찔러 놓고 어 미안이래 그것도 뭐 꼬집은 것도 아니고 창으로 사람을 찔러 놓고서 어 미안 뭐야 이거 경첩은 어떻게 만들지? 금속 주게는 어떻게 만드는데 그거 금속 녹여야 돼 금속? 너는 절대 녹일 수 없을 것이다 아 여기서 저거 독점해요 아까부터 계속 뭐 넣으려고 그러고 자꾸 지가 넣어 자자잔 우와 이거 바뀌었구나 수신기가 옛날에도 이렇게 이랬었나? 자 여기다가 언제 이렇게 다 만들었어? 배터리를 놉니다 오 깜짝이야 너무 가깝잖아 아 신기해서 보고 있었지 이건 뭐지 배터리도 놨어 이제 안테나만 놓으면 돼요 우리 오우 배터리 볼트 오 많이 했어 어 스크랩만 좀 모으면 안테나 여러개 만들어야 되지 오우 여러분 대박이에요 근데 이게 뭐야 일단 좋아하고 뭔지 확인한다 이거 전체 다 합쳐서 수신기야? 그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한 세트네 안테나는 만든거야 그러면? 안테나 지금 만들어야 돼 아 안테나 아직 안 만들었어 아 안테나 아직 안 만들었구나 오 저기 섬 전방에 섬 발견 아 이게 안테나 오우 안테나 하나 연결됐고 오우 놀랍어 어 이거 꺼놔 이거 배터리 배터리 다뤄 맞아 아 진짜? 그때 그랬던거 같은데 맞아 내구도가 있더라고 됐다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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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라이브 아 물질부터 하자 여기 아무것도 없네 어 내 그림자가 아니었어 와 여기 되게 뭔가 아름답다 뭔가 좀 달라진거 같애 되게 특이하네 진짜 너무 재밌어 약간 마을같이 되어있네요 아 나 왜 여기까지 왔지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그거 죽으면 아이템 다 달라간다 오 살았어? 대박 피임 지금 빨피야 1 남았어 조심해요 아아아아아아악 살려... 오우 잠시만요 나 왜 여기있지? 나 왜 여기있지? 스크럽 아 아 아주 그냥 아 아 나이스 살았어 나이스 살았어 진짜 뭐가 많아가지고 목이 마른데 먹을게 야자 먹어 야자 버릴거 없음 기운이 났다 버릴거 없음? 나한테 한 말이야? 어 형 어딨는데? 나 안보이는데? 바로 튀었는데 바로 튀었어 이제 나갔어 삐져가지고 삐졌어? 미안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삐졌다고 하니까 개웃기다 형 오늘 제정신 맞아? 여기 상호미끼 왜 안먹지 여기 내가 맞았는데 저 형 말도 안들어 하하하하하하 안테나 다 만들었습니다 일하시고 올라오세요 빨리 출발합시다 어 일단 나무좀 다 깨고 여기 깰거 개맞은데 여기 밑에 스크럽이 지금 꽤 있어 형 근데 너무 멀어 저기 우와 배봐요 우와 파도친거 방금 봤어 우와 이거 그거 그거구나 이거 만들었는데 기술자분 올라오세요 네 갑니다 어떻게 하는건데 기다려봐 제대로 찾아놓은거 같아 쪼로 가야됨 1573m로 가면 되네 흐흐흐흐흐흫 뭔가 전문가가 오라고 했더니 그냥 숫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왔어 섬에 너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어 가까워진다 선장님 제대로 가고 있어요 오케이 나만 믿으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이 안 가는 메모야 이 정도 속도라면 내일 도착할 거 같은데요? 한 1500m 남았어 아 진짜 그거 우리 예전에 갔던 거긴가 보다 그치? 거기를 갔다가 이제 뭔가 추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더 있겠지 자 냄비 우와 이거 쩐다 근데 이거 어디다 놔야 되냐? 2층 2층에서 반패해야 된다고? 아니야 그럼 여기 바로 뒤에 여기 여기다 만들면 되겠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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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 왜 이렇게 웃겨 우와 뭐야 대박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여기 아 레시피를 여기다 붙여놓고 하는 건가 봐 야 돛을 누가 색칠해놨어 저렇게 보라보라색으로 내가 색칠 안 했는데 누가 내가 호락없이 색칠을 했는가 너잖아 나 아니야 왜 여기서 대화를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냐 서로 아아악 왜 저래 또 잘못했어요 이걸 뿌진 걸로 캐야겠네 주개 우와 여기 동굴이 있어요 산고통 있어야 갈 수 있는 곳 아닌가 응 못 들어갔어 너무 깊어서 이제? 없는데? 아 이거 점점 오오? 주개 없다 오오? 왜? 오오? 왜? 아 여기에서 다곤이가 상자를 찾은 건가? 어 신기한 데 있지 오 오 오 오오 대박 그래서 뭐 먹었어 그 상자에서? 나무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무랑 밧줄주던데? 와아 배터리 만들었어 배터리 곱고 계속 틀어놓지마 그거 배터리 진짜 빨리 단더라 999야 많이 왔네 오늘내로 도착할 수도 있겠다 형 형 내 발 좀 봐줘. 나 지금 어떤 상태야? 오 되게 약간 TV에 나오는 아저씨 같아. 그 쓰레빠 찢어져가지고 막 만든 것 같아. 자고나 니가 니가 신어라 이거. 이거 왜 너 없어졌지? 아 왜 별로니까 왜 놔줘. 와 진짜 구리다. 형이 이러고 돌아다녔어. 와우 찢어진 쓰레빠. 다 놀랐는데 왜 안가지? 저것 때문인가? 오케이. 어 생존일 기록할 수 있네. 우리 12일밖에 안 살았어? 바닥이 다 된 줄 알았는데? 난 거의 1년 살았다 생각했는데. 어 상호가 새차게 물어뜯는 소리가 나. 형 뭐야 왜 지켜보고 있어 눈싸움하고 있어 상호가 가? 얘한테 때리니까 무기가 상했어. 패기 연습하고 있었네 패기. 눈으로 노려보면 상호가 가냐고. 판사가 없어서 안되네. 가라 그랬는데 안가더라고. 어 굿. 좋은 패기였어.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나무가 너무 없어. 내가 알던 형이 아닌데. 어 뭐야 여러분. 뭐야 뭐야 뭐야. 정당해.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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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있다요. 여기 꼭대기에 누가 보고 있을 것 같아.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내일 갈까? 그럴까? 약간 무서운데 공포 게임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지? 왜 지 혼자 툼네이도냐? 아 벌써 나비가 높네. 아 뭐 배가 하루 종일. 하얀 물.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재료를. 코코넛 네 개. 초초초초초. 요리 시작. 요리하는 거 구경하자. 오오. 형 뭐 뭐 넣었어? 코코넛 네 개. 와 진짜 맛있는 요리가 되겠다. 무슨 요리인데? 쓰레기 나오는 건 아니겠지? 오오. 형 다 됐어. 오 뭐 넣었어? 뭐야? 코코넛인데 왜 생선뼈가 있어 형? 몰라. 뭐야 이거? 나는 그냥 생선 구워 먹을게. 아니야 그릇을 만들으래요. 그릇. 그냥 얼굴 쳐받고 후눈 빨아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 이거. 헛써헛써거리면서 그냥. 너 좀 져 봐 저쪽으로. 기틀이 좋아졌다. 그러게. 아니야 원래 저렇게 생겼던 거 같은데. 그릇도 일회용이에요? 그릇이 일회용이라고? 설거지하면 되지 바닷물로. 이 식사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라고 써있네요. 먹어봅시다. 마시지. 와 진짜 조금 차. 와 정말 효율 개쓰레기야. 우겨 넣쳐나봐. 자 자 자 자.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가자! 도시래 닿. 가자 가자. 다 가자 다 가자. 뭐 없으면 먹을 거? 화면할거 없나? 먹을거 없는데? 어 노트 추가. 노트 어떻게 보는데. 여기 근데. 티요? 어어어. 어어 나 이거 지금 처음 알았어. 하하하하핳하핳핳핳. 악당같은 말투다. 우리가 어디있는지 알았더라면 좋았을거다. 우리가 저기 멀리있는 무선탑 빼고 갈 데가 있었는지 말이다. 여기 먼저 와서 누가 죽었나보구나. 오늘 12, 16, 8번이 3일간의 테스트를 버티지 못하고 수명을 다했다. 16번의 코어는 너무 심하게 터서 수소까지 집어삼켰다. 탑재 장비는 바다에 가라앉혔다. 그럼 핵 잠수함 같은 거야, 그러면? 참새는 테스트를 할 때마다 나오는 방사선 수준을 체크했다. 그러네, 원자력 잠수함 같은 거. 여기 어떻게 올라갔어? 난 다 필요 없고 물을 마셔야 됐어! 여기 올라가는데 있어요. 이거 뭐라고 쓰여있는 걸까요? 로비! 여기 가기 개힘들어! 고트가 사라졌어! 그 개같은 상어 새끼가! 나 뒤에 있었나봐? 하하하하! 내가 누구라 얘기해? 뭐라는 거야? 여기 글이 써있어! 여기에서 좀 있으면은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거야, 마이크가. 오,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노트 추가 완료. 노트를 어떻게 보냐고요, 선생님. 네가 읽고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린 최대한 심하게 최대한 빠르게 엔진을 돌렸다. 하지만 이제 못 쓰게 된 것 같다. 우린 간신히 무산탑까지 왔다. 올빼미는 보드가 쓸모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난 고칠 수 있지, 놈들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겠지만 놈들이 셀레네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셀레네? 난 그냥 이걸 어딘가에 놔두려고 한다. 누가 찾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 사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망할. 네? 사람들. 1548. 으으음! 그렇구나! 레이더의 숫자가 그 지표를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1548을 입력하면 이제 지표가 나올 거야. 아, 2548! 일단 노트를 먹었으니까 여기 볼일은 끝난거 같애 상어 이새끼야 상어! 쫓아낼 수 있네? 여러분 미끼로 상어 물게 한 다음에 겁나 찔러서 어 죽일 수 있을거 같애 근데 두대 찌르니까 도망갔어 아 미끼를 다시 잘 안물어요 찔리면? 무는데? 야 반복되는 거짓말 이제 출항할까? 그래야 겠 판사가 또 안모여서 티저! 전조등 제작법 얻었냐구요? 참조등 아까 얻었어 아까 있었잖아 어? 여러분 상어 잡았는데요? 나이스 고등어 먹을까? 좋아좋아 오 신호가 잡혔어요 어 잡혔다 1868m 아 이 형들은 사탕모 되게 좋아해 생선을 두고 저거 구워먹는다니까 나도 빨리 낚시 좀 해야되겠다 우리 먹을게 별로 없다 그러고보니까 이 정도 쓰레기면은 상어가 굳이 우리 배를 안 물어도 상어만 헤아리지마요 얼마 배고팠을까? 엄마 힘들었을까 형 그러지마 이상해 왜 저래 언제든 상어용을 그렇게 하더니 조용하고 좋다 조용하고 좋아 시끄럽게 하고싶다 시끄럽게 하고싶다 미친 뭐랄까 미친 ㅋㅋㅋ 이게 이게 보통 크기 보통 크기의 장물 그리고 이게 나무예요 오오오오오오 진짜 크네 야자나무 시앗 담수 필요 물이 많이 필요하군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간은 수확 이렇게 계속 적셔줘야되나봐요 할게 굉장히 많아졌네요 ㅋㅋㅋㅋㅋ 형 물통 들고 뛰어다니면서 뭘 적신다고 그러고다녀 ㅋㅋ 어? 아 이제 나무를 키워보려고 했는데 담수가 필요하네 이거 이제 뭐 좀 할게 없어지는구만 나 개바쁜데 좀 도와줄래? 뭘 도와줄까 형? 작물을 심어야 돼 오 이거 비 내려서 지금 물 자동으로 젖히고 있는거죠? 개바 젖어있네? 나무 색깔보다 나으니까 좀 맛있는 비주얼로 나왔으면 좋겠다 또 이상한 노란 국물 나오는거야? 아니 아니 굴비야? 어 맛있는 냄새난다 냄새도 마치지 와 너 4D 컴퓨터냐? 개쩐다 냄새도 마치지 오우! 야! 뭔가 나왔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는거 야채스프 여러 야채가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와 이 형이 손대니까 갑자기 맹물됨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카레 같은데? 아 담으셨구나 이거 한 그릇밖에 안나오는구나 카레같이 생겼는데 오요!! 꽤 많이 차요 상당히 많이 차요 3분의 1정도 차요 오오inho 대법이야 블로그 하면 되겠다 형 오늘은 바다에서 있는 재료로 국을 끓여 봤어요 이러면서 내가 지금 계속 재배를 하고 있을게 기대하라고 야자수 확인해보자고 다 잘한건가?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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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이 되게 없어 보인다 시나 씨 안 나왔는데 망고나물 샷 망고나무를 심어보자 이제 망고도 우리 집에서 먹을 수 있는거야 이게 망고나무라고 형 거짓말 하지마 물감도 없는데 저거 흰색으로 해야지 어 꽤 이쁜데 색깔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꽤 이쁘네 진짜 엄청 길어졌네 내가 이거 포획틀 다 해놨어 나이스 나이스 이야 뭐야 우리 지나쳤어 아 진짜? 어 쟤 보인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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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나 때려 저 개색 아 저거 섬인데 저거 섬 아니야? 어 왔구나 어? 나 화살이 꽂혀있어? 어 화살 빼야돼 어 일로와 내가 빼줄게 이거 빼야돼 이런 형 섬이 보였던거 맞아? 헛고본거 아니야? 아 저기 있네 아이씨 깜짝이야 어디 어디? 힛그무리하게 보여 힛그무리하게 이쪽! 이쪽! 내가 보고 있는 방향 어 왜 난 안보이냐 어 왜 없어졌네? 점점 형들 상태가 이상해져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아니야? 이쪽 방향에 여기 힛그무리하게 보이는데 어? 드디어 잡았다 이거 아닌가? 어디가 여기 살짝 보이는데 갈매기야 너 왜그래 무서워 나 형이 더 무서워 갈매기랑 왜그래 갈매기야? 갈매기야 뭐예요? 아 근데 진짜 무섭다고 나 이거 탄약 좀 찾아줘 형 그거 뭐야? 이거 그물총이라는데 연구.. 연구책을 한번 찾아볼게 아냐아냐 여기 있어 그물통 폭발성 가루를 만들어야 돼 재료 산소통도 하나 만들자구요? 왜 이렇게 하라는게 많아 나도 바빠 뒤지겠구만 아 근데 진짜 안간다 어떻게 이거 빨리 노 좀 만들어봐 노? 신고합니다 노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걸렸네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물 주려고 여기다가 이걸 설치한 거고 내가 물 다 가져가야지 넌 뒤지는 것이요 야 여기에다가 물 뿌려 빨리 올라와 아 물 시원하다 뒤진다 너 진짜 아 맛있다 물 내가 쳤어 아 땡큐 바닷물을 채워놔야지 상어가 물어 뜯는거 아무도 신경 안써 상어가 여기 되게 많이 물어 뜯는거 같은데 아무도 신경 안써 뭐야 이거 물 다 어디갔어 물을 제때제때 채워놔 형 아니 맛있더라 이상하게 2층에 올라와서 이거 여기 여기있는 물이 맛있어요 달아 달 때 닭다리는 왜 넣은거냐고요? 뭐야 이거 왜 여기있어 흙에다 닭다리 넣었어? 그런다고 닭이 잘하진 않아요 닭 띄우려고 어 계속 늘어나 446 늘어난다고? 어 늘어나 줄어야 되지 않아? 그럼 방향이 여기가 아닌거 아니야? 아니야 맞는데 지금 역풍이라 그래 미치겠어 나도 돌아서 가야돼 이럴때 대각선으로 꺾어서 가야돼 그래 좋구만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45년정도 살았다오? 되게 오래 살았네 그래 이북에서 왔다오? 제정신이 아닌거 같은데 뭐야 이 초록색은 이상한 목표가 또 생겼 그치 거기에 2개 뜨지 그 2개의 섬이 새로 추가됐다던데 그 다른 섬도 붙어있나? 아니 정반대방향이 있어 걔는 또 가보자 아 그래? 야 근데 이 파란색이 맞는거야 초록색이 맞는거야 어딜가야돼 초록색으로 일단 먼저 가보자 파란색을 가려다가 지금 실패했으니까 초록색 먼저 가보자 아 오케이 오! 앞에 봐 왜! 와! 와 대박 야 에베레스트산이야 와 뭐야 이거 저기 위에 무슨 나무에요? 와 엄청 이뻐 그리고 색깔이 우와 와 대박 우린 이걸 보려고 이 게임을 했구나 우와 이거 닷 내려요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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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가지 달성했어요 러지 랜드매스 어 이런것도 파밍 되나? 와 야 이거 도끼 갖고 오면은 나무 다 밸수 있는거 아니야? 헉! 저기있다 어허! 어허! 맷돼지다 성공할까요? 이제 좀 언덕에서 싸우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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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허허 ferании 속도 마저 들어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파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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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엇보야 어디간거야 공격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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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은 회식이다 와 가죽도 나와 우와 돼지 머리도 있어 와 너와 이 형 봐 나 이거 먹었어 왜? 돼지 머리 돼지머리 아 3년 낙였다 방금 가짜 먹었는데 따뜻해? 와 우리도 이제 원주민 되는 거야? 여기 누구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되게 크다 엄청 큰데 여기? 근데 큰일났다 나 배고파요 말 말 그렇게 한다고 야 일로와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와 대박 형이 진짜 최고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뭐 뭐 뭐 뭐 같이 봐 같이 봐 야 나한테 돌 던졌어 누가? 제가 너가 형한테 돌 던졌어 나 돌 받았어 돌 받았어 나 저 큰 새가? 어 나한테 돌 던졌어 대박 나 죽을 것 같은데 형 조심해 왜 형한테만 그럴까 애들이 내가 앞장서도 이런가봐 니가 앞장서 이제 비행실력이 남다른데 나 피없어 저거 화살로 맞추면 떨어지지 않을까 어 씨 어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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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플레임 초심 와 되게 허접하게 달려대 가고나 조심해 형들 어디 갔어 돌 돌 돌 아악 난 잡을 것 같아 아 저 새 대가리가 방금 이상한 소리 내지 않았어 얘 응 안다 어 뭐야 얘 뭐야 뭔데 또 오 알파카다 알파카도 있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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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나이스 길게 눌러 이름표 집기는 뭐야 파밍이 돼? 난 안 돼 아 얘 키우는 애인가 설마 그냥 가자 이거 못 먹어? 아 원래 잡아서 사육하는 애예요? 쟤를 어떻게 잡지 근데? 아 내 그물총 같은 걸로 잡는 건가 저거? 아 그런가 봐 아 그러네 사람의 흔적도 있는데 여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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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길 좀 닦아놓고 해야지 이거 나무상자 선택 오 생각보다 별게 없는데? 이제 동물을 파밍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섬인가 봐 여기는 동물 파밍하거나 나무 같은 거 채집하고 아 흑은베리 그거 맛있어 형 먹어 먹었어 나 아니야 나 이따 심어볼래 이거 야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형이 한번 해보자 노완이 형 내 엉덩이 좀 봐줘 나 바지 찢어진 거 같아 아 근데 떨어지면 피는 다는구나 여기서 녹화 아니 녹화랜다 노트 같은 거는 발견을 못하고 어? 형 형 왜? 나았어? 저기 껌 같은 거 있는데? 껌? 가자 여기 여기 너무 가까이 가진 말고 아 오 저거 뭐야 저것도 잡는 거 아니야? 아니 돌 던지는 새는 엄청 커요 저렇게 돌 던지는 새는 엄청 큼 돌 던지는 새는 엄청 큼 얘 얘 돌 던지는 새 왜 나한테 와 왜 이래? 아니야 그냥 도망가는 거 같은데 어 그래? 저기로 갔어 무조건 죽이고 보낸 거야? 일단 죽이고 봐 얘로 교촌 치킨 해먹자 근데 얘들 고기 안 죽을 거 같은데 왠지 파밍해야 되는 애 같은데 얘 알 주는 애다 아 쟤가 알이구나 그러면 죽이지 말자 우리의 행동을 후회할 수 있어 맞아 그래 우리 배 어디야? 여기 있나? 여기 어디 있던데 우리 배에 상어가 다 먹었냐 벌써? 없었냐? 저쪽이야 저쪽 아 저쪽이야? 섬이 크긴 크구나 여기 지하도 파밍해야 될 거 같은데 광석 파밍하면 와 이거 엄청 깊다 지하에도 뭐가 있어? 엄청 깊어 여긴 아닌 거 같아 지하가 지하도 있는 지하가 있고 여긴 아닌 거 같아 여긴 지하가 없고 저쪽이 지하가 있는 거 같은데 어 상자 상자 나이스 네 이게 봉사도 가능합니다 아 생선 스티어 오 나이스 나 지금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대로 굳어버리는구나 이 녀석 너와 나의 차이다 오 야 여기 보고 있어 야 보고? 어 보고 있어 보고가 있다고? 대박 보고를 잡으면 폭발성 가루 획득 가능합니다 보고를 잡으면 폭발성 가루가 획득 가능하네 보고가 재료였구나 서브노티카이 터지는 애 같은 그런 건가 보 그럼 어디 가 나 이제 산소통과 오리발이 둘 다 있어 오 오 오 바다 갔다오게 형 어 아! 아! 아 나 어떡해! 왜 저래? 독데미지야? 아니 나 보고를 방금 죽였거는 와 반 피가 날았어 와 보고가 쎄구나 근데 보고 혼자서는 못 잡을 것 같아요 지금 딜이 낮아서 저기 저저저저저저저 어..밤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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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색 해초라는 걸 먹었어 상어가 그쪽에 있어? 상어 이쪽에 있어 어..이쪽에서 헤엄쳐 그래서 나 되게 자유로워가지고 지금 너무 좋다 내가 얘 쫓아서 형쪽으로 보내줄게 아니 뒤진다 진짜 와 멀리서 보니까 진짜 배 이쁘다 막 초록불 빨간불 막 이렇게 있네 돌아오고 있어? 어..나왔어 맛있는 맥이 굽는 냄새가 날 거야 아..너무 힘들었다 진짜 깨 막내 굽는 거 은색 해초는 연구가 안되네요 어떻게 생겼어? 물병 달았네 오오오 오오 어 이걸 먹을 수 있네 형 어? 먹지마 아아 먹지마아 아아아아아아 야 어디에 가서 버려 빨리 아직 한 발 남았다 지짓나 너 빨리 내려놔 삽을 만들어서 흙을 얻어야되는데? 가서 흙 퍼올게 어..바져와 나도 흙 퍼 와야겠다 어떻게 푸는거지? 어떻게 푸는건가? 안 퍼지네 흙을 어떻게 푸는걸까? 대형섬을 돌아다니다보면 밭이나 동굴이 있는데 동굴인가? 어? 어 오오오오오 오우 동굴이다!! 어 버섯이야 형 아 여깄다 흙이다 오 됐어요 뭐야 여기? 근데 나 배고파 죽겠어 아..형 내가 먹을거 줄게 어 니가 쉽게 안screen? 아아 땡큐우 어? 뭐야 무슨 소리 나 내가 나무 캐고 있는데? 어 아니야 형! 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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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또 왔어! 어! 오오오! 이 개새끼! 저, 저, 저러고 위로 생 올라가는거 봐 저 얄미운 놈 저거 형 그거 내가 방금 꼭 꺾었어 아 그래? 어쩐지 색이 너무 튀더라구요 어... 올 거 많다 이제 아오오오! 야! 야! 야, 이 개새끼! 아아! 내 머리 아아악! 아 너무 아파, 아아 전술이 제대로 꽂혔어 하하하하 형, 쟤 또 돌, 돌 가지러 갔어 조심해 어? 우리 저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애 어? 옴다 아아아악! 뭐가 없네... 뭐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그니까 이 안쪽에 뭔가 좀 크게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원주민 지나간다 어디지? 저기.. 저기.. 저 뭐 모자쓰고 도끼 들고 지금 가고있잖아 오오오오 대박 대박 거기 어딘데? 밧줄로 막 돌아다녀 저 밑에рут고자 == 껑 잡으려고 그러나 Tú 저거 나잖아 ㅎㅎㅎㅎㅎ 뭔가였네 머물버 scared 으응 속살났네 뭐 진짜 진짜 이러고 있네 귀엽네 됐다 다 둘러본 것 같아 가자 이제 싸우토리에 섬 하나 있거든 저기서 보면은 그쪽으로 가자 좀 가까운 데 그래? 가까운 데 하나 있습니다 파란색 얻었으니까 꼭 갈아야겠다 여기였어요 풀밭 물을 뿌리고 풀을 키워 동물 먹이로 먹이세요 그리고 그리고 어 뭐야 이거 정신없이 안 돼 진짜 뭐야 이거 여러분 여기 사람이 죽어 있어요 왔습니다 잘 잤니? 형이 도끼 돌고 내 앞에서 서성 걸었어? 아니 야 방금 그거 보고 나니까 저 섬 왜 이렇게 작아보이냐 그냥 돌덩이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지워야 되는데 아까운 데 저거 저 섬 갈라고 하는 거지 우리 형 돛을 두 개나니까 추진력이 생겨 상어 미끼 여기 여섯 개 있거든 여덟 개 있거든 던지고 죽이자 죽이면은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새로 생길 때까지 시간 걸리자 뭐 그래 여기다 던져놓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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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임 아니 안 죽였어 도망갔어 동시에 때려야 돼 동시에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우리 되게 바보 같은데 이거 맞아? 사람이 먹어도 맛있을 거 같아 맞아 그니까 그냥 이걸 먹고 산 거를 포기하냐 상어 유인하려고 지금 생선을 넣어놨어 하나 둘 네? 하나씩 넣으면 안 돼 동시에 때려야지 그럼 세 배의 의미지 아니야 놀래서 찔렀어 나무 이제 이거 나무창으로 거의 다 하나 둘 셋 어 찔렀음 형은 왜 자꾸 빠져? 흐하하하 젖두기 젖두기 와가지고 이거 가면 버섯 잘 안 보여 온몸으로 찌르네 아주 얼마나 때려야 자꾸 하나 둘 셋 아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도망갔어 또 온다 또 온다 우와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오우씨 나 물을라 그랬어 쟤 목말라 왔다 왔다 하나 둘 셋 아 또 떨어졌어 아씨 형이 진짜 도대체 왜 그런거야 여기 있을래 나도 몰래 술 먹었지 아까 아니야 아니야 언제 오나 바다만 보고 있어 나 흐하하하하하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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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잡았 가자 이제 파밍하지 말고 가자 파밍 가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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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이게 왜 이렇게 쪼금해 아니 미역도 없어 좀 크게 돌면은 그래도 광석은 좀 보인다 여러분 저희 배에요 와 쩐다 우리 이 식탁을 치울까? 아 치워 아니야 그러면은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이 약간 깎여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일 거 같아 무슨 소리야 형 이거 쓰지도 않는 거 나도 지금 만들고서 후회하고 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야 방향 좀 해봐 저거 서칭해봐 아악! 전조등 났다 제가 그런거 아닌데요 튀는 수가 있어 재밌다 전조등 배터리 하나와 로프 두개 아 장난하네요? 산소통이랑 전조등이랑 같이 착용을 못하네 방원아 너 가져 아 저기 어떻게 올라가 어 고마워 그거 나중에 밤 되면 써 밤 되면 배터리다니까 어 줄어 줄어들고 있어요 빠르게 어 이제 가면 될 거 같아 방향이 바뀌었어 바람에 방향이 이제 가면 돼 어 순풍인데 어 순풍이다 이제 어 좋다 하는게 도와주고 있어 내가 왔다 으으이야 스크랩 있어 여기 남는 거 볼트 하나 넣어 아우 미칫 아 저 돌새야 아 머리 많았어 아 나 뭐 꺾이는 줄 알았네 하하하하 얘네 왜 생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 아 야 되게 정확하게 맞추네 쟤 그 돌 도끼라도 만들어 봐야겠다 어 아 돌 도끼도 안되는데 판자 어디서 구하지 아까 꽤 있었는데 한 마흔 개라도 있었는데 미친 미친새 진짜 아들아 일로와봐 이 시끼 이 시끼 이 시끼 이 시끼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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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를 수 있는데 야 한번 찔렀어 지금이야 찔러 어디야 아 죽여 여기 개무섭게 생긴 멧돼지 있는데 아 아파 아 나도 멧돼지 보고싶다 무서운데 멧돼지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엉덩이 어딨는데 멧돼지 맞다 저 형 엉덩이 좋아하지 멧돼지야 도망가 엉덩이 엉덩이 아 아 우와 나 드릴 받아서 우와 멧돼지야 겁나 나 알았어 어 키우는 애인거 같은데 걔 어 귀여운 애잖아 오 잡았다 와 형 먹을 것 좀 있어 어 짱만아 야 왜 내 얼굴 앞에서 먹어 오빛이 그래야 더 맛있거든 형 이거 모르는구나 원래 뭐 먹을 때 누구 앞에서 먹어야 더 맛있어 봄 밭을 올렸어 농왕이형 안녕 효진 진짜 가는거야 우리? 진짜 가는거야 농왕이는 거기서 살아 엄마랑 아빠는 갈거야 이거를 죽었던 곳인데 아 미칫 아이고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 방송을 하면서 그 동전소리에 반응을 하면 안 되는데 동전소리만 들으면 기분이 너무 행복해져 흘림도 지을 수 없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짱이라니까 와악!! 어!! 오!! 어디갔어?! 어 형! 형 이거 봐라! 으아아아악!! 왜왜왜왜왜 어 잡았어! 됐어! 됐어 먹었어x2 와 5천원의 리액션이었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아 뒤지는 줄 알았네 맘맘매야 여러분 저기 이상한 섬 있어요 하얀없이 가다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섬이 나왔거든요 어 그러네 레이더에도 안잡히는 섬인데 크다 말았네 우와 그러네 진짜 이상한 섬이거든요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저 저기를 건너서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거를 줄것같이 생긴 섬이네요 야 저기 꼭대기 어떻게 올라가? 잘 올라가는 방법이 있지 내가 올라갈테니 걱정마시게 점프! 여기 나무상자가 있네 상자와 스크랩과 조립법 과일잼이 있네요 여러분 물 마셨으면 꼭 담가주시기 바랍니다 네에에에에에에에 사실 일부러 2층에서 물 마셨어요 넌 정말 쓰레기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내 동생이지 아 맞다 가방 만들 수 있지 가방있으면 진짜 편하겠다 아 양털이 필요해 양 길러다가 해야 되나 보다 그러려면 우리는 복어를 잡아야돼 근데 그 보고가 그 큰 섬 밑에만 있었나? 어 보고가 거기 밖에 없어 거기서 잡았어야겠어 여러분들 저번에 의심됐던 그게 확실해졌어요 플레미엄이 흙에다가 생.. 닭다리를 씹네 진짜로 아니야! 이거 파밍하다 인벤토리 없어가지고 이 형은 세나온줄 아나 보네 확실해졌어 아! 일로와 마창 뜨자 내 볼에 박혀있는 화살이나 좀 빼줘! 걸리적거리와 잼 한번만 만들어봅시다 그럼 나는 잼 레시피가 플림 나이도 32살이신데 화살 같은 거 쏘시면 플림 다쳐요 유 화살은 누구나 다쳐요 뭔 소리에요 나이가 많다고 다치는게 아니라 이사람아 판자 놓고 요리 시작 누르면 돼 아아 판자! 판자! 와 이런 레시피가 있어? 우와 오 개맛있겠다 과일잼이래 우리 이제 이거 못만들어 베리가 하나밖에 없었거든? 처음이자 마지막 잼이야 우리 그거 어디다 발라가지고 한 혓바닥씩 하자 내가 먹어봐야지 내가 먹어봐야지 고기에 질렸을 때 과일맛을 더한 별미를 즐겨보세요 오옷 오옷! 그릇 짱 이뻐요 여러분 이게 어딜 봐서 과일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일잼이래요 우와 과일안주네 과일안주 그러니까 과일안주네 이거 진짜 우와 더럽게 조금 차 으으야 우와 아니 우리가 갔던 섬 아니야 엄청 커 진짜? 새로운 섬이야? 어 진짜? 우와 개 크다 우와 여기 처음 보는 데야 여기 와 배쳤다 너무 큰데? 우와 우와 손막아요 여러분 미쳤어요 여기 주변도 딱 엄청 넓고 형들 먹을 거 챙겨 물 물 담아가고 애채우고 아 오키오키오키 보거 보거가 쫓아와 야 보거 우리 셋이 같이 잡으면 잡을 거 같은데 보거 잡았다 보거 잡았어? 와 나이스 나이스 팔로 잡으니까 쉽네 팔로 잡으면 되는구나 근데 아까는 또 너무 깊은 데에 있었어 보거들 밑에 맞아 맞아 형 나 어떻게 보여? 안 보여 뭐야? 야 너 보거를 머리에 쓰고 있어 내가 죽여버렸어 와 수영모자 같아 어 수영모처럼 돼 있네 어 나 이거 써야겠다 개 끔찍한 수영모자 같아 어 개못 챙겼어 너무 봐요 그냥 면전에 대고 그냥 심한 말 해버리네 그냥 너무 심하다 비주얼 쇼크야 진심 근데 어 기분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해 망고가 정말 좋더라고 망고 다 챙김 빠염 같이 가 오 바로 멧돼지 있어요 오 나도 올라가야겠다 어마어마하게 넓다 진짜 어딨는데? 엄마야 오 이 자식 무빙 봐라 그냥 내리자마자 보여 어 씨 나 피 없는데 아악 어 멧돼지가 플레미엄 공격해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우리 같이 우리 같이 다니자 나 배로 다시 돌아가 아직은 똑같은 거 같아 근데 여기 너무 신 이상하게 참 섬에 계속 사람의 그 발자취가 보여요 어 그 흔적이 있어 여러분 여기 아래에 굉장히 수상한 동굴 같은 게 있어요 다고니도 발견했어요 같이 내려왔어요 이게 뭐 아 삽 있어야 돼 나 삽 있어 오 없는 게 없구만 정조등이 왜 필요한가 했더니 이런 곳에서 필요하구나 여기 흙이랑 버섯이 많군요 좋아요 꼭대기 내가 닿겠음 오 아 오 대박 짱 좋아 꼭대기 파밍 끝 내가 불빛을 비춰줄게 형 형은 일만 해 뭐? 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깝다 여기 자꾸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놔두는 거지? 책 읽는데 정수리 꽃집 어 이거 캘 수 있는 나무 아닌가? 어 그러네 요거 좀 상어물끼 좀 뿌리고 내려가 아이씨 나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다 상어밥 다 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주셈 나도 내려갈래 어 던졌어 어우 근데 밤이라서 거의 안 보이네 상어밥이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꽤 가요 저거 뭐야 이거 그럼 이게 뭘까요? 3분? 2, 3분? 정도 갈걸요? 조리법 간단한 생선스튜 오 야 그거 잃어버린 건데 다시 갖고 와라 잃어버려가지고 못 만들고 있었거든 왜 잃어버렸어 근데 어쩌다가 저거 제거하면은 붙어있는 레시피가 없어져버려 와 배 엄청 넓고 엄청 이뻐졌어 우리 세로로만 넓히지 말고 이제 가로도 확장해져 해야될 때가 온 것 같아 그러다 맞나? 이거 아니엇 아니엇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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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어 봤어 이제 죽을 때 됐다 너 죽었다 어 죽었다 나이스 파밍 하지 말아봐 냅다 봐 어 파밍 안 했어 나 머리만 딱 남겨놨다 지금 오케이 굿 어 그래 지금 돌아야겠다 지금 돌아야겠다 내려가 내려가 파밍해 한 번 더 빨리 돌자 지금 맞아 나도 파밍하러 가야지 오 여기 또 뭐가 있네요 이게 뭘까요 어디 보자 와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농기 형이 파밍한 곳인가봐요 어 나 진짜 싹 다 긁어왔어 시청자 분들이랑 똥얘기 할 때가 너무 즐거워 아이 개색 형 나 불렀어? 그래 보고를 잡아야 돼 와 여러분 보고를 잡아야 돼 와 나무 작정하고 모으니까 우리 엄청 많이 모았네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거 10분 내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금방이야 그냥 밥 먹을 거 없나? 왜 이렇게 밥 먹을 게 없냐 형 여기 아래 먹을 거 천지 아니야? 여기 엄청 많은데 구워놓질 않아 근데 코코넛은 구울 필요 없잖아 난 수박 먹어 아 수박 먹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수박 개맛있어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바람의 방향이 한바퀴 돌아와서 목적지로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여러분 노를 저어야 될 거 같은데요 노? 잠깐만 여기 노 있어 노? 신고합니다 전 이미 신고했어요 저분 산책범임 와 이렇게 커다란 배를 노 몇 번 적으니까 막 쑥쑥 나가네 맘맘매야 아 이거 불이 진짜 어 어 미안해 형 아이 미쳤어 아 상어 맞출려고 하는데 나 상어가 나 문 줄 알았잖아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쟤 반격 기능이 생겼나? 어 나도 놀랬다 어 뭐야 아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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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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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앞으로 어 지금 딱 완벽하게 진행방향 몇이야 지금? 288 286 아 저 해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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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태양이야 오오 아 저게 유람선이구나 아 우리 목표지점이 유람선이었네 개무서울 것 같은데 저게 들어가면 어쩌로 아냐 근데 레프트 게임 분위기 특성상 막 엄청 높썰고 공포 분위기는 안 날 것 같고 그냥 깨끗한 배일 것 같아 어 그러겠지 아니 근데 뭐해요 이게 섬에 정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섬이 되어버렸는데 저거 고쳐서 쓰는게 나을 것 같다고 아 그러게 배 바꾸자 어 형 팔 근육 애지겠다 진짜 어쩌로 펌핑 됐겠다 야 형 다 내리라고 신호 줘 다 다 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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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신세계를 개척할거야 다 싸도 갈거야 우와 배봐 배 어떻게 올라가냐 그러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겠지 맨 앞부분이 지금 경사가 져 있으니까 우와 배가 엄청 커요 우와 어 좋아 형 똑똑해 오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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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무상자 와아 아이템 짱마 와 이거 먹을 수 있는거야 어 형 여기야 먹어지는게 있어 우와 대박 와 헬기 착륙하는데도 엄청 큰 배구나 우와 개쩔어 깰수있나 이거 안깨지네 원진이 문물을 발견했다 웅가웅가 안쪽에서 잠겼대 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을거야 약간 몬스트런 같아 그러네 딱 열두시에 왔네 여기를 어 여기 들어왔다 기계 부품 기계 부품 얻었어 어어? 와 이거 모터 만들 수 있는 그 핵심 재료가 여기 있나봐 탄환 선택? 탄환으로 얻었는데 탄환 뭐야 새로운 노트 추가할래 빨리 읽어봐 난 울로프 윌크스트롬입니다 이걸 듣는 사람이 누구든 이건 내 유언이자 증언입니다 내가 주민과 재형성 프로젝트를 남겨놓고 도망쳤다는 건 인정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가라앉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건데 전 그냥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크게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트 떠날 준비 됐어 울로프 저는 이 배와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져서 떠나는 겁니다 겁먹어서가 아니라 천장이 병에 걸리면서 통제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린 그저 표류하게 됐구요 엔진이 막혔어 그럼 고쳐야지 어디까지 말했죠? 아 참 그렇죠 어쩌면 더 마른 땅에서 다른 일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이거 이렇게 녹취러처럼 돼있어요 이거 글이잖아요 이걸 막 저쪽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받아 적고 있어? 남쪽으로 가면 말입니다 어쩌면 북극 피난소가 우릴 받아 줄지도 모르고요 나만한 사람은 쓸모가 있으니까 연료선이 끊겼어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지도 끊겼다니 무슨 말이야 씹혔다고 봐야겠지 이런 망 울로프가 빌어먹을 구조선을 들고 튄다 잡아! 오 오 Night 오... 잠깐만 이거 이거는 이거를 논기형이랑 같이 가야 돼 오오오 오오오 authorized personal only 그러니까 직원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오 오 오 느낌 있어 스크랩이 있네요 오 오 쇠지렛 떼가 있어 택 노트, 노트 발견했어요. 노트 또 추가했어. 새로운 노트 추가 완료. 플러스 쇠지렛대. 녹음기? 어? 빠르로 뭐 여는 거 아니야? 그,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켰는데? 켰어? 켜졌어, 켜졌어, 여기. 어, 중앙에 켜졌어. 아, 문을 떴구나. 방금 쇠지렛대로 이 잠겨있는 문을 딴 거 같아요. 아, 일단 노트부터 읽어보자. 우리가 어디 있는지 이 마개가 버텨줄지 모르겠다. 구멍을 막으려고 했지만 물이 계속 차오른다. 프로필러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내 생각엔 마티 탓에 엔진이 물에 잠긴 것 같다. 신호탄으로 신호를 밝히고 있고, 필립은 최대한 크게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우리 중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와, 완전 카오스래. 우리랑은 똑같네. 그러니까. 오늘 밤 제일 먼저 하는 일로 이걸 옆에서 던져야겠다. 어쩌면 해류를 탈지도 모르지. 당신이 누구든 우릴 찾아주길 바란다. 지도를 그려줬으니 도움이 되길. 내 전조등이 거의 목숨을 다 하고 있어, 형. 가보자. 전조등 얼마 없대. 어, 가자 가자 가자. 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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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어, 뭐야 뭐야 뭐야. 으악! 뭐야? 뭐야? 뭐 있어? 헐! 야, 이게 뭐야 이거? 아야, 아야, 아야. 어, 야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쥐예요? 으으, 야. 어, 노트 먹었어요. 또 대화체야. 이 상황이 아직도 쥐가 문제라고? 쥐약을 반박스나 먹고도 여전히 조종석으로 가는 배관에 기어다닌다는 게 말이야. 아까 본 게 쥐구나. 아, 너무 끔찍하다. 사악한 놈. 뭐야 이거? 공포게임 됐어. 이거 없네? 절단 쿼터가 없네. 나가보자 이쪽. 어, 일단 가자. 좀 더 가보자. 창 들어. 파란색 열쇠가 필요해. 파란색 열쇠 없어. 열쇠 찾아야 돼. 와아. 엄청 많나 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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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여기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이다. 일단 파밍 싹싹싹하고. 쪽도. 문은 안 열리나? 빨간색 열쇠 먹었어. 빨간색 열쇠. 어, 나이스. 잘 찾았다. 나이스. 아까 파란색 열쇠 필요한다고 했지? 어. 빨간색 열쇠는 어디 필요하지? 어, 빨간색 열쇠 지금 사용했네. 여기 어디야? 아, 여기구나. 기계 부품. 어, 여기 절단기 있다. 절단 쿼터 내가 먹었어. 좋아, 좋아, 좋아. 기계 부품 여기 필요하고 기계 부품. 다 파밍도 하시고. 전선 라이터, 가스 탱크, 탄환. 아, 여기서 뭘 만들어 가는 건가 본데? 아, 그렇나 보다. 좋아, 좋아. 자, 이제 다시 돌아갈게, 그러면. 어, 빨리 가자. 시간이 별로 없다. 돌아가서 아까 그 절단 쿼터로 캐비넷 열어보고.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럼 거기에 파란색 열쇠가 있을 확률이 있겠지? 자, 이리 봐. 이리 봐, 빨리 따 봐. 여름 중. 어, 뭐가 나올까? 어, 파란색이야. 노트, 노트 또 나왔어. 파란색 열쇠. 오케이, 가자. 알려. 여기로. 가자 가자 가자. 공포 게임 같이 하는 것 같애. 그럼 뭐야. 위로 올라가. 아, 배 내부네, 여기가. 등격적인 배 내부네. 어, 뉴진다. 그래. 안쪽에서 열 수 있었던 게 여기에서 열리네요. 어, vegetable noise이 클라어 impression. 뭔데? 쥐 있어? 어, 쥐 있는 것 같아. 뒤쪽에서 쥐 소리 나. 소리가 나는데? 위 층에 있나? 어, 내꺼 전조등 배터리 다 됐어. 오키 이제부터 진짜 공포게임 시작이네요 그치 어? 여러분 저기 금고 있네요? 어디? 여기여기 이쪽 방 어? 그러네 어어어 여깄다 이 새끼 잡아 잡아 찔러 죽여 죽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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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네 그래도 다행이다 금고 아 근데 이거 고기 먹어도 되는거야? 14글자의 코드 노트를 한번 쭉 볼게요 제가 이거 약간 방탈출 느낌 난다 이 설마 14글자 코드 이거 우리가 얻은 그 쪽지에 있는 그거 아니야? 우리가 왔던 그 저 찍어서 왔던 그거 그럴 수도 있지 아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인다 찾아봤는데 그니까 14글자 코드 저건 5역입니다 4글자에요 저 14글자는 5역이고 원래 4글자래 4글자 아 기계 부품 먹었음 기계 부품 5개 다 모으지 않았어? 아까 글로 가야돼 그러면 어 그러네 돌아가자 어 너무 어두워 야 하나도 안보여 야 이거 후레쉬 좀 만들고 와야 될거 같은데 아니야 여기 공포게임 장인이 있다고 나만 믿으라고 그래서 여기가 어디에요? 어 나왔다 아 밤이어서 더 어두운거네 아 그러네 그니까 야 지금 좀 만들고 올까? 바로 저빈대 그래 그래 지금 나왔는데 나온김에 눈밴도 한번 비우고 눈밴도 좀 비우고 중간 불고풀도 하고 그러고 기계 부품 여기 바닥에도 가라앉아있네 어 여기에도 있어 맞아 우리 배가 제일 맘 편하다 우리 전조등 3개 들고 가자 즐거운 나의 집 갑니다 형 피곤하구나 얼마 안 남았어 요건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지금 끝내면 시청자분들 다 개거품 문다고 우리도 지금 보고싶어 너무 궁금해 한 명씩 쓰자 나 먼저 일단 끝까지 가야되지 완전 끝 분위기 진짜 애진다 북음도 약간 호러틱하게 나와요 나 북음 안나와 흐으 하는 그런 소리들 어 허가고랭 소리 차량용 잭? 라이터 가스 탄환 차량용 잭은 어따 쓰지? 안간데 있거든 여기로 가보자 그러면 탄환과 가스탱크는 먹은 상태거든 여기야 어 맞아 여기서 여기 어디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 더 있어 여긴가 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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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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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에 우리 안갔어 또 또 또 또 치 치 치 치 치 아악 어 쐈음 죽었는데 한번 쐈음 와 여기서부턴 전조등 다 그냥 끼자 어 야 여기 길이 엄청 많아 하나씩 들어가자 여기가 바깥으로 여기는 그냥 문 열어놓은 것 같아 여기부터 보자 어 1카드 1카드가 필요해 아 여기 좀 비싼데인가 보다 여기는 와 너무 흥미롭다 아이템 빨리 다 모아서 다 열어보고 싶다 나무상자 선택? 어 먹을 거 개만해? 어 내 글자 코드 지하로 가자 갑자기 너무 재밌잖아 진짜 재밌잖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나 정확하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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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우와 깜짝이야 어 놀래라 아씨 아 아 저 별것도 아닌게 왜 이렇게 놀래켜 사람을 열어본다 열어본다 어 어 열어봐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 오 전선 노트 두개 어디로 가야돼 이제 위로 가야되냐 이제 뭐해야돼? 저기 위층 안살폈어 우리 제일 위층 우리 아까 왔던데 넌 내거야 너무 흥미롭잖아 어 진짜 약간 꼬랫 닮은거 같은데요 징그러운 꼬랫 어 뒤 뒤 뒤 아아아아아아악 꼬랫 어 꼬랫 아 이 개새끼야 너무 현실감 넘치게 소리 지르는거 아니야? 진짜 물린다 아이 개놀랬네 진짜 카드식 열쇠 어 나왔다 카드식 열쇠 여기 마저 보고 가자 일단 여기 밖으로는 없고 일단 아 여기 파티하는덴가봐 차량용 잭으로 막아놓은 이 상자를 들어 올려서 오! 오!!! 너무 멋져!! 나무상자 뭐먹었어? 유리 볼트 아 meer 재료야? وہ 더 STRUCK 또있네? 또 올라가네? 카드는 나중에쓰고 아이~~ Sawyer 판자 볼트 스크레이 판자 거기 옥색열새 필요가 옥색열새 더 올라가자x2 더 올라가 보자 아웃사이던줄 폭탄 필요일 폭탄 아 이제 돌아가야 돼 탑트려야 되는 거구나 카드식 열쇠 여기 다들 와봐요 아 맞네 열렸다 와 녹색 열쇠 녹색 열쇠 그럼 이제 꼭대기로 가야되네 가자 가자 끝에서 두 번째 층 쭉 올라가요 진짜 복잡하게 해놨네 재밌어 이런 거 좋아 여기 직원들은 개빡치겠다 여기 열었다 굿 어 한 명만 누르자 우리 여기 꼬렛 있어 저쪽에 있어 뭐 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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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 나이스 걷어라 어 노트 그럼 이제 뭐 얻어야 돼 어 여깄다 라이터 어 라이터 굿 라이터 그거 우리 재료였지 야 여기 밖은 안 가본 데 같은데 라이터면 폭탄 필요하니까 거기 가서 만들어야 되나 보다 지하실 가서 맞아 재료를 다 모으면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여기인가? 먹으면서 달려 여기 안 내낀 기념 여기있다 조합 돼? 오 된다 폭탄이나 가자 나이스 으으이야 일로와서 꼭대기가 여기였나? 어 뒤에 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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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조심해 셋이 같이 하니까 무정 느낌이에요 어 도망가 어 도망가 이거 조심하라고 오 오 대박 와 씨 오 오 스크랩 스크랩만 개많어 노트 노트 어 청사진 핸들 와 핸들 이거 주워 이거 주워 이거 주워 이거 주워 어 주웠어 오 나이스 나 이벤 꽉 찼음 어 먹었어 내가 그러면 아 엔진을 여기서 얻을 수 있구나 이벤은 여기서 이제 끝인가 어 배로 가자 일단 우리 배가 반대쪽이었나본데 우진님 어서 오세요 바보들 나 먼저 간다 야 우리도 유람선 나쁘지 않아 유람선 깽쳐 아이씨 저 유람선은 상어가 아무리 물어도 안 뜯기겠지 그러네 그건 물 없다 일단 연구소에 가서 청사진을 넣어보겠습니다 어 맞아 잠깐만 나 이거 좀 난 이제 이거 바꿔껴야지 엔진 핸들 뗏목을 회전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엔진과 함께 쓰면 더욱 유용합니다 엔진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속도를 높이게 해줍니다 이거 어떻게 쫓기는 거야? 어 됐네? 핸들 됐어 그거 이제 버려도 돼 형 스크랩 금속죽에 로프 볼트네요 금속죽에 로프 다 있지 않아? 회로기판 회로기판이 없네? 플라스틱 구리죽에 어? 어렵지 않아 재료가 어 다는 쌉 다는 쌉 다는 금속죽에 많아서 다 될 것 같은데 응 구리? 일단 핸들 하나 핸들 만들었어요 제가 핸들을 어디다 넣어야 좀 좋을까? 위에 2층 잘 보이는데 으아 꺼져 와아 와아 누가 누가 안 둘러놓고 그런거 같은데 아니 좀 판자 아 이렇게 판자 먹는 괴물이네 이거 아 판자를 계속 넣어야 돼 어 오 오 오 오 Ou 오 판자 넣어줘야돼 판자 더 갖고와보자 오 개쩔어andon 오 우리 이제 진짜 베탄다고 뎀목타다가 aqui avoid 떠서 왔는데 아지 이거 두개를 같은방향으로 됐다 된다 된다 그럼 회전방향을 반대로 해야되는거 아니야?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거 아니야? 반대로 가봐 돌려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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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iom 엄청 빨리 간다 와 진짜 빨리 가 이거 진짜 금방 가겠는데 근데 우리 어디가? 우리가 안간섬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그냥 다니는거야? 쪽지 맞아 뭐라고 써있어? 노트에 어 여기 있어 잡혀가 잡혔습니다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으로 틉시다 우리 엔진만 있으면 금방 갈 수 있다고 저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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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너무 좋아 미쳤어 근데 되게 멀다 금방 가 엔진 있으면 몇인데? 1800 자 이제 보면 1400m로 줄어 있다고 1500이네 그래도 빨라 빨라 아 이 색깔이 아닌데 여기가 전진방향이기 때문에 그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가로로 넓혀야돼요 세로로 넓히니까 뒤쪽은 거의 하나도 뭐 그물이 안걸리니까 이거 다 험읍시다 아 얘를 틀어 아 잠깐만 야 바닥이 너무 커서 지금 안 돌아가 아 엔진 하나 더 갈 수도 없고 엔진 하나 더 해버리자 여기 앞에 이렇게 두 개 하나 띄고 이쪽으로 엔진 다 모으는 거지 음 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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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이렇게 해서 두 개 가자 두 개 근데 우리 엔진 지금 만들 수 있냐? 아 그거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네 엔진 되려나? 아 어 왔다 왜왜왜 아니 아니야 일단 다곤아 다곤스 일단 손가락질 하지마 나한테 사랑한다고 아니야 이거 받아봐 아니면 엔진 하나만 만들어서 해도 되겠지? 이거 그물인데 여기로 이렇게 쭈아악 길게 양옆으로 작업 좀 해줄 수 있어 나 지금 엔진을 만들어야 해 둘러싸라고 여기 둘러싸지 말고 일직선으로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에 나무판자 따 따 따 따 따 따 따 하고 여기에도 나무판자 따 따 따 따 따 따 따 한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쫙 길게 그물 오케이? 형님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데 좋아 니가 청이라는게 판명됐으니 그물 내놓아라 아 그물을 내놓으라고? 어 자 나 할 거 많아 나한테 뭐 시키지마 알았어 내가 할게 손가락질 하면서 제기랄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어 그러네 저렇게 돌아가야 정상인데 그지? 밥도 좀 먹어야 돼 어 먹어 형 됐죠? 우리 전방에 섬 있어요 저기 한번 들렀다 가자 어? 전방에 섬이 있는게 아니라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에요 아 그래? 빠르구만 벌써 나왔어? 엔딩이야 벌써? 이 섬은 뭐 좀 크기는 큰데 생각보다 안 큰 것 같은데 어두워서 그런가 거의 다 왔네 이제 다 내릴 준비 아니 선 너무 큰데? 내가 저쪽으로 좀 돌려서 어 돌려 돌리고 있어 돌리고 있어 고기 구워놨어 고기 먹어 우리 그 쥐 잡으면서 고기 되게 많이 얻었어 아 이거 쥐고기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병 걸리는데 이거 아니아니야 괜찮아 폐렴 안 걸려 익혀 먹으면 돼 70도에서 죽는대 와 섬 진짜 커 연결되어 있었어 와 진짜 크다 무슨 와 와 저기도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거 다 해변이 없나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건 아니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저게 뭐죠? 어? 잠깐만 잠깐만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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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소가로 들어가야 될 거 같아 잠수해서 아 진짜? 아 잠수로 가는 거야? 아 벌써 갔어? 나도 같이 가 오는 거 아니었어? 빨리 오라고 너 들어왔어 벌써? 아 어 되게 가까운데 맞네요 아 저기 있구나 가자 오 여기 막 되게 사람의 흔적이 있어 어 맵이 엄청 힘드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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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어? 이 나무 캘 수 있는 건가? 노 우와 철조망이 있다고? 대박 어 철조망이 있어 리터링이 뭐야? 연구소 있는 거 같은데요 어 막 사진 찍지 말라고 그러고 잠배도 피지 말라고 그러고 술도 먹지 말라고 하고 확실히 이곳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했고 인류 멸종을 막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었고 그게 실패 다 뿔뿔이 흩어낸 거 같아요 형들 여기 왼쪽에도 길이 있는데 잠깐만 볼까 왼쪽으로? 왼쪽부터 가자 어 여기 표지판이 있어 와 이 사람의 흔적 맵이 얼마나 넓으면 레인저 스테이션이랑 릴레이 스테이션이 있네 레인저 스테이션부터 먼저 갑시다 그래 그 종소리 안 들려? 어? 곰이야! 저기 헐 고마아아아 일루와아 내가 일루와 해줄게 저거 맞으면 죽는다고 그러던데 아 진짜? 어 내가 진짜 무섭게 생겼어 여기 텐트도 있어 와! 생각보다 피가 그렇게 많이 달진 않아 이거 어떻게 쏴? 이것이 무빙이요 이것이 무빙 무빙 나이스! 이거 아니구만 이거 아닌데? 되게 세다고 들었었는데 가죽이랑 그냥 고기밖에 안 주네요 엄청 약한데? 생각보다 별로야 생각보다 별로야 오 여기 텐트가 있네 어 텐트 있어 이런 거 못 가져가나? 어 못 가져가더라 종소리 같은 거 안 들려 형? 어 나도 들었어 철 같은데 이렇게 나는 그런 소리 찌링 찌링하는 그런 소리 우리 집에서 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냥 곰이랑 진짜 개 센 곰이 따로 있어요 아 그냥 곰이야 오! 저 위에 못 들어오는 거 뭐야 이거 우와 어 ё 여러분egt that 이것은 방사능 아니ogy야 타공이送 한 잔해 아니야 레터레이를 내가 먼저 갈게 깜 prospective 자덍 딩 때만들 곳에 닿으면 Aaah 야 이거 가라앉아 어 데미지 입는다 이거 닿으면 데미지 입어요 죽지마 제발 조심해 나 다 밟고 있는데 너 죽기 전에 들어왔어 다고나 좀 기다렸다가 와야돼 어 이거 발판 떨어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나 플레이비 뒤에 왔더니 다 빠져서 왔어 다 빠졌어 어 왔어요 님들 와 여러분 이제 더이상 뭐 야생이 아니에요 사람의 묵물 그 자체에요 여기는 여기 올라가 보자 여기 올라가 봐 정신탑 카고파일 갖고 왔어 다고나? 어 가자 여기다 오늘은 어 야 떨어졌어 어 야 오 여기는 뭐 와 리조트야 여기 계단을 처음 봐서 그래 우리보다 잘 짓는 거 같은데 이거 천장으로도 올라올 수 있네 천장도 있어 여기 살았으면 너희 집은 없어졌다고? 시청자분이 여기에서 라디오 방송 쌉가능이라는데? 아 그래 여기서 하는거야? 생물연료정제기를 얻었어 생물연료정제기? 나도 브루노의 톱이 필요하대 브루노가 누구야? 브루노가 누구야? 브루노의 망치 브루노의 렌치 브루노의 톱이 필요하군요 가자 딴 데 가야지 이제 더 없나 뭐? 조금만 더 사사시 찾아보자 우리 Cap 으으으으으ыч 저쪽에 위에塔 하나 있다 어 저쪽에 안테나 하나 있다 PERFORM 마말며이에요 어 여기 다시 돌아가야 되네 저 떠올리던가? 아 저게 깔아왔네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거 오 as. 아어 밟았어 개고수죠? 아 밟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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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잘한다 잘한다 오 됐어x2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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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구나 곰이 또 있네요? 잡고 가자 또 있다! 또 잡자 또 잡자 또 잡자 밥 밥 밥 밥 으악! 딜 넣고 있어요! 팽커님 좀만 버티세요! 어? 저 창 부러졌어요 죽었어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활이 내 가슴에 박혀있는데 이거 누구꺼냐? 관통됐는데? 여기도 뭔가 있어 막 오 여기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에서 곰을 발견하는 즉시 이 위치에서 떠나시오래요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여기서 이제 곰 나오는데 아니야? 오 이제 짱 센 곰을 만나는 건가? 아 여기 해안가가 있기는 있네 어 여러분 여기 돌로 SOS라고 써있어요 대박 어 그러네 여기 SOS 이렇게 써있네요 여기 누가 아주 고독한 시간을 보냈네 우리 배로 먼저 가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올까? 어 정리하고 오자 우리 활이랑 창 다 부러질 거 같잖아 그지 어 어두우니까 좀 무섭다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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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길 잘 찾네 형 그렇고? 가면서 뭐 먹는다 그러니까 어? 어? 놀랄어 어? 어 어두우가 어? 이럴수가 도끼로 딜이 안 박혀요 도망가자 무기가 없어 도망가자 도망가형 출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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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로 와 어 감 감 아야야야야야 제 박치기 공격해요 아아아아아아 여기서 어디지? 아아아아 형 곰빈 빨리해 플레이영 팬티스 끼고 있어 지금 아야야야 곰 두 마리야 아아아아아아 일단 내려가 내려가 일단 내려가자 내려가 내려가 여긴 거 같아 여기 여기 맞을 거야 여기 곰 두 마리야 어 개문가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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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여기 뭐가 있어 우와 이게 뭐야? 골 그런 거 보지마 곰 다 나온다고 골 챙겼어 골 챙겼어 골 챙겼어 일단 바다로 다이브 할까 어 여기 배 있다 어 여기 배 있다 배 있다 아 사과 있다 사과 배다 배다 됐다 했다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점프 됐어 어 됐다 했다 어 진짜 아 개판이네 샘물 샘물 받아놓고 이건 뭐죠? 생물 연료 정제기 나름 식과 꿀을 섞어서 생물 연료를 만든대 아아아아 근데 꿀을 내가 아까 먹었는데 왜 꿀이 없죠? 아 여깄네요 그 단 거라고 그거 훌라당 먹었어? 아 나 먹었다길래 뱃속에 있는 줄 알았어 맛도 좋고 생물 연료를 만들 때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물총도 챙겨가자 여기 폭발성 끈적이를 재련기에다가? 아 재련기 아 재련기? 아 재련기에 형들 준비 끝났어? 응 가자 아유 형 정소리나는 곳으로 그냥 계속 가볼까? 여긴데 그 그래 보자 아 그래? 어 엄청 가까워 어 가까워 우와 이 위인가? 어 이 위에서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정소리를 괜히 넣어준 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긴데 요건천데?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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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곰이랑 싸우고 있어 아 그래? 자전거 벨이었어 자전거 벨이 계속 돌고 있었어 어 어떻게 올라갔어 이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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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일로와봐 어 그러네 체인 가져가래 체인 내가 챙긴 거 같아 아무튼 뭐 얻었어 오케이 가자 릴레이 스테이션 여기 4로 가자 4, 6로 가보자 표지판이 있으니까 편하군 실제로 곰을 만나면 죽은 척하면 살 수 있을까? 바로 죽지 뭔 소리야 그냥 곰 만나면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쪽이군요 아니 진짜 표지판 없으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맵이 엄청 넓어 되게 복잡해 오른쪽 더롱다크처럼 헷갈려 어 이제 뭐가 보인다 야 어 그러다 그러다? 그러다 그러하다 4랑 6랑은 같이 있구나 어 저기 뭐야? 여기 뮤비 같은 거 있는데? 이구비ные 오 어 야 곰 왜 아까부터 나만 노리냐? 웃기네 됐다 여러분 이거 캐비닛 열 수 있어요 응 열어봐 어 열자 어 브루노의 톱 아 나왔구나 아 이런데 숨겨져 있었구만 실제로 곰을 만나면 곰을 째려보면서 뒷걸음질 쳐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 등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 맞아 아 맞아 그거 나도 들렀어 개과 동물들도 그러잖아 어 여기 있다 오 대박 어 다리가 누가 저 레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와? 형이 한번 갔다와봐 혹시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화살로 못 쏴요? 이거 트라인 트라인처럼 어 트라인 트라인 트라인의 추억이 트라인이네 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박혀있어 그래? 아 그래 저기는 돌아가야 돼 기계를 한번 쏴 볼까? 다른 쪽에서 올라가 기계 쏘니까 돼 형 와 대박 와 기계 쏘니까 했어 내가 해냈어 형 와 대박 대박 이게 맞았다니 진짜 했어 아 이거 쏘 이거 쐈어? 어 기계를 쐈어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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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소우게 맞았군요 우리가 활이 없으면 되니까 여길 못 와요 우리가 준비를 잘 했구나 일단 여기부터 올라가 봅시다 여기 올라가 볼게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서 레이더 켜봐 어 무슨 일지가 있어 중계기 활성화 어? 브루노의 망치 먹었어요 어 좋아요 브루노의 망치 노트 선택 청사진 파이프 자 켜고 오오 켰어 두 개 됐다 중계기 활성화 두 개 이렇게 음식이 없나? 아 진짜 이거 재정비하고 오길 잘했다 활 없으면 저기 못 가실 거 아니야 어 형들 여기 꿀이 있어 어 꿀케요 이제 그 배에서 술 한잔하고서 다음날 꿀물 먹을 수 있잖아 어 여기도 꿀이 있네 여기 잘 살펴봐야겠다 꿀 채집하러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구나 어 여기도 꿀있다 딸기랑 꿀 좋아 좋아 야생딸이 뭔데 자꾸 그니까 왜 저렇게 뜨지? 이게 늘어날까요? 어 어디 갔어 다 앉아있구나 여러분 T 눌러봐요 지도가 있어요 어디? 두 개 여섯 개 네 개 아 두 개 여섯 개 네 개가 아니라 레이더 246이구나 이렇게 어 246이네 우리가 갔던 데가 아까 몇이었지? 2였나? 저 해골 표시는 뭘까요? 곰 있는 데 아니야? 우리 왔던 데? 아니야 우리 갔던 데 2야 맞아 아 해골이 큰 곰 있는 곳인가? 오오 어 그런 것 같아 어디에 있는 곳인가 보다 아 거기야? 어 여기 여기 어디 갈 건데? 6? 어 6 하나만 더 가면 되거든 진짜 그래 6 먼저 가자 아이엠 맘맘 밑으로도 길이 있나? 어 그러게 여기 왜 수상하게 길이 있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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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해 여기 소파 있어 심상치 않아 수상한 길이 있어 소파 소파 뭐라고 써있네요 로자 로사는 대부분 맞다 바이에나가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 2번 규칙을 제외하고는 리디아가 규칙을 정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이에나가 짱이란 소리네 이거 무슨 퍼즐 같네요 어 로사가 하는 말은 대부분이 맞는데 다이에나가 하는 말을 제외하고는 로사가 거의 대부분 맞다니까 다이에나가 더 맞는 쪽에 속하고 아아... 리디아가 2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을 만든다고 하니까 만들어라 어 결국엔 다이에나가 제일 계급이 높은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응 그치? 그래서 어쩌라고 몰라? 뭔가 있지 않을까? 어 뭔가 저장됐다 어? 순간적으로 어? 왜왜? 동굴! 동굴! 어? 동굴 동굴 동굴! 야 마테템 필요한가봐 칼이 필요해 칼이... 퀘스트템 아니야 이거? 칼 없어 도끼나 그런걸로 도끼나 그런걸로 쳐봐 도끼나 한번 쳐볼까? 안 돼 도끼도 안 돼 도끼도 안 돼 도끼도 안 돼 도끼도 안 돼 가자 일단 마체테가 어디 있지 않을까? 마체테 설계도를 나중에 먹어야 될 것 같아 엄마곰 동굴에 마체테가 있어요 엄마곰 동굴에 마체테가 있대요 그러면 곰 먼저 가야되네 동굴을 통해서 스테이션을 갈 수 있는 건가? 맞아 맞아 아... 어 여기 맞나봐 어? 여기 처음 보는데 나 맞아 여러분 긴장하세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음마곰을 조지러 갑니다 잠깐만 여기 흙이 있네 땅부터 파세요 탱커님 땅부터 파세요 탱커님 어 여기 안에 좀 어두워질 것 같은데 엄마곰 개빡치겠다 이건 아직 낮이니까 괜찮겠지 여기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다인데? 끝인데? 그냥 은신처인가 봐 나가자 아 여기 곰 아니야 아 여기 곰 아니네 그냥 동굴이네 꿀 한번 먹어볼까? 얼마나 차는지 오 꿀 많이 찬다 대박 여기다 여기다 여기인 것 같아 오 맞는 것 같아 맞아맞아 공표씨 나왔어 안에 보급상자 있어 저거 뭐야 여기도 뭐 있음 네? 고급상자가 있네 그러네 야생 딸기를 5개를 사용 고마요 곰 온다 온다 저 곰인가 봐 엄마 곰 차가워 아 얘구나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요 아야야야 피격환정이 여러분 저 죽어요 꽉 잡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얘 꿀 핥다 꿀 핥다 먹어 내가 때린 거 아니야 조용히 때렸어 잡을 수 있는 곰이 맞아? 나 근데? 아 아 아 씨 또 플레임형 살릴 수 있나? 형 잠깐만 끌고 있어 봐 어 살려줘 봐 나 아이템 다 잃는다 아아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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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이 형이 없어 아 잡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래 일단 배로 가자 빨리 배로 데려다 줘 나 아이템 다 잃는다 아아 잘 못했어 아 나 죽었어 에허헣 아 배 어디있지? 이거 도망가는 거 너무 웃긴 나 없고 형 좀만 기다려봐 형 똥샀어?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이게? 아 살짝 지린 거 같아 곰한테 쳐맞으면서 괜찮아 나도 지렸으니까 창피해 하지마 형 반드시 살려줄게 나 상어 상어 나오면 한 방에 죽거든 미친 거 같다고요? 왜 말을 그렇게 안돼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형이 지금 내 화면 보여? 안 보여... 난 보여... 형이 길을 안내해 줘 뭔 소리야, 나 엎여서 땅밖에 안보이는데 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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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길치는 내가 살아남아가지고 이거... 어어어어... 뭐와 형? 아아아아!! 뭐, 형 괜찮아? 일어나려면 아무 키나 누릅니다 아아... 으う이야아아.. 형, 곰이.. 곰이 안먹어 형? 몰라 지금 내 시시에 능욕당하고 있는... 무슨 교육이래... 먹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지금 딸기인지 나이인지 모르겠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점심 똑바로 차려 무슨 소리야? 보미 열심히 먹고는 있어 뭔가 나무 좀 심고 갈게 진짜 미안한데 나무가 이게 우리가 자리 비운 사이에 폭풍 성장을 하거든 형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농아 형한테 우리가 너무 한 거 같아 왜? 농아 형 쓰러져 있는데 지금 우리 몸을 생기고 있는 이거 우리 농아 형이 너무나 감옥해 지금 골든타임 지난다니까 빨리 와 형 괜찮아 형 철인이니까 괜찮아 어 가자 형 가자 농아 형 업고서 팬티 냄새 한번 맡아봐야 돼 저 형 다 찌렀을 거 같아 바닷물로 빨래 해야 돼 이거 훔쩍거리고 어 저기야 형 그 정병 맞아 저기 있다 저 있다 쳐먹고 있네 누구 빠 먹고 있는 거야? 아니 베리를 먹고 있어 형 근데 형 어딨어? 거기 옆 근처에 있는데? 거 아래에 딱?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발견 발견 아 됐다 됐다 아 또 식내를 찾자 어 돼 일로와 살았어 당권아 당권아 이리 와봐 알았어 여기서 버섯 다 캐와 나 삽 없어 형 아니 아니 버섯은 그냥 채취가 돼 어 뭐야 이거 이 상자 뭐야? 오 상자 네? 상자? 처음 보는 상자인데? 와 마채태 얻었다 마채태 얻었어 오 마채태 나이스 여러분 근데 곰 저거 잡으면 뭐 줘요? 쟤는 잡아봤자 의미가 없나? 그냥 저렇게 유인하고 마채태 칼만 가져가면 되는 건가? 애초에 잡으라고 해놓은 곰이 아니라 그러던데? 아 곰 머리를 줘요? 개슬먹었어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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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권아 당권아 꿀 꿀 꿀 여기 꿀 있어 아이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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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곰이야 여기도 꿀이 피해 아 와 여기 꿀 개 많은데 아 형 버릴래 내려놓으면 안되나? 못 내려놓나? 내려놔도 되나? 아 그래 여기다 내려놓자 살며시 여기 내려놓는다고? 아 되네? 아 떨어졌어 야야야야야 오 뭐야 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와 아 왜 안죽어 아 죽었다 됐다 했다 했다 그냥 이게 그러면 우리 섬 이제 다 본건가? 아 아니야 하나 더 했다 그랬어 우리 아직 하나 안 틀었잖아 어 맞아 우리 육 가다 말았잖아 마채태 없어가지고 동굴 못 들어가가지고 거기야? 여기 맞아 날 믿어 알았어 내가 감히 말하고 있어 농왕이가 턱 빠진거 같아 형 점프 좀 그만 뛰어 형 막 널 가락날락거려 짠 여기 이제 배가 아냐 밑으로 내려가면 배가 아아아아아악 배가 안 보이네 어 거 반대쪽일텐데 아 여기 아니야? 케엄치면 나오겠지 뭐 상호한테 물려 죽지만 않으면 되지 뭐 죽겠는데? 내가 어그로 끌게 보인다 보인다 아우 드럽게 먹어 나이스 나이스 아 저 곰 때문에 죽는 사태까지 벌어지다니 어쨌든 마채태까지 무사히 다 잘 얻었고 어 마채태 얻었으면 됐어 장비해서 가자고 나이스였어 마채태 만드는 것도 나왔으니까 마채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가 형들도 그치 그치 마채태 하나씩 들고 가자 필수로 두 개만 만들면 돼 난 있어 형 다 왔어 드디어 도착했다 누워 아 나 배고파 기절 오 살았어 마채태 연구 해냈어요 오 좋아 좋아 해놨어 해놨어 스크랩 궁속 주계 볼트 어 되게 충분하네 그러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여기 마채태 두 개 먹어 벌써 다 만들었어? 됐다 이게 창 상위 호환이지 창 없어도 되는 거지 그럼 어어 창 없어도 돼 이제 창 없어도 돼 이제 바닷물도 채워놔야겠다 폭발성 가루 선택 이걸로 아아 연구를 해봅시다 그거 만들었구나 연구 그물통 그물총과 같이 쏩니다 나이스 음 근데 폭발성 가루가 여전히 필요하네요 망했어요 저기 저기 봉남아 봉남이 봉남아 아빠 마우스 움직여야 되는데 상상 나이스 나이스 그래 나이스 선을 정확하게 밟고 있네요 이 친구가 어? 자 이게 마채테입니다 여러분 와 그 약간 라켓같이 생겼는데 표지판 뜯어놓은 것 같아 약간 어 그러네 표지판을 날카롭게 다듬었네요 이제 다시 재정비하고 우리 또 가야돼 형들 배를 채우고 가야되는데 배를 채울게 없다 고기 좀 줏다 형 구운 고기 좀 있어? 어 나 4개 있어 2개만 줘 어 땡큐 4개를 왜 다 줘? 그 나눠서 주는 방법을 몰라 2개 먹고 줘 형 3개 먹어야지 3개 먹어야 든든해 가자 빠르게 갑시다 마 마 매야 6번으로 가면 된다 표지판 보면 나오겠지 뭐 아 내비게이션 갖고 올 거야 저쪽인데? 이쪽이네 저쪽인데? 와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 무조건 캐진다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 굿 아 산자 아 드디어 살 것 같아 이것도 무조건이다 여기다 이거다 이거 아 캐지는구나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 여기네 어 여기야 여기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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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보겠습니다 네 오 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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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됐어 됐어 가자 들어가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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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두워 와 너무 어두워 하나 더 있다 오 버섯 버섯 구운 엄청 어두워 너무 어두운데? 흙이 근데 귀해? 흙은 섬에서밖에 못 얻어두니까 귀하지 근데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아 좋아 어 나 왔어 오 나이스 스테이션 6이다 아 좋아 와 요거 시구먼 어딜 올라가 봅시다 여기 좀 높은 것 같아 그러게 엄청 높네 오 진짜 왔어 레이더도 있어 들어가 볼까 먼저 어 여기 브루노의 렌치가 있어요 지르르르노 여기 노트 하나 있고 여기가 크다 청사진 연료 탱크 와우 이거 켜고 있어 어 여깄다 6263 아 6263 어 다음 목적지가 또 있어? 어 6263 이럴 수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저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 놓는데 말썽쟁이들 같아 오 어 나무상자가 있네요 스크랩 한자 판자 볼트 금속 주게 오 나이스 판자 이제 내려가야지 이제 처음 거기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 갔던 데가 몇인지 알아? 거기에서? 번호 좀 잘 외워둬 다 까먹은 거 아니지? 6263 6263 어 어 우리 다 모았는데? 형 세 가지 필요했어 브루노의 망치 톱 렌치 다 모았어 스테이션 4로 돌아갑시다 오 우리 곰 잡아보자 그래 마체테로 잡아보자 싸대기 아 공속이 느려요 수정 오 되게 빨리 잡는다 힐스 더 빨라 괜찮네 데미지 짱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야 여기 왜 처음보는 길 같지? 뭔가 여기는 처음보는 길이 맞아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 여기 뚱띠굽이 있네 저거 때리면 안되는 곰 와 근데 진짜 크다 얘 여기 아닌데 여기 일로 와야돼 일로 일로 거기 아님 어 거기 아닌데 어 알았어 형 따라가 아 이에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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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아 거기 아니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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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못 맞췄다 좋아요 됐어 됐스 어? 형 2번 어 왜? 짜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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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이 보이기는 해? 되게 잘 보이는데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 농기형 이것좀 써봐 진짜 그냥 곰이야 어 그래 곰이야 귀엽다 이거 쓰고 다녀야지 가자 어? 아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어 자 놓고 놓고 아 됐다 아 그치 뒤에 뭐가 있죠 좋아 노트 뭘까요? 어디에도 없는 곳에서 보내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다행? 응 그런 것 같은데 사진 하나요 진짜? 야 6263은 아직 안 나왔네 세컨드 해서 나온다는데 어? 그러네 아 6263은 아직 안 나왔네 아 업데이트 이게 이게 끝이네요 아직 엑스 표시가 돼 있네 아 그럼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갑분 엔딩 진짜 우리 배 좀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가라앉아 가라앉고 타고 있어 우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 아 짜 웃겨 내가 아까 그랬다니까 아 젠장 우리 배 좀만 움직여서 조금만 더 짓자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다 연구 마친 상태네 근데 저걸로 뭐 하는 거야? 진짜 저거 써봐야지 용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아 혹시 저걸로 그 엔진 돌리는 걸까? 생물 연료 보관용으로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아 근데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필요하군요 생물 연료 탱크를 만들었어 어? 벌써? 우와 이거 엄청 큰데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야? 2층에다가 설치할까 일단 이거 그거 여기 옆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냐아냐 아무 데나 놓을 수 있는 거 같아 그리고 내가 확장을 좀 파이프도 있더라고 파이프로 연결하면 되는 거 파이프로 연결하는 건가 보다 꽉 와 짱 커 어 어떻게 해야... 야, 아니. 이거 돌려놔야 될 거 같은데 파밍을 해야겠지 야 너 뒤바바 야 이 ㅅㅂ야 으하하하하하 오호호 잡았어 그새 야 내 눈에 박혀있는 이 화살 좀 빼줄래 굉장히 무쾌하거든 어 기다려봐 내가 잘못했어 형 이리와 으하하하 자 오늘 래프트 방송 굉장히 먼 여정을 떠나왔는데요 일단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까지고 업데이트 내용 다 봤으니까 귀노왕과 다고니와 저 이렇게 진행을 한 래프트 방송 일단 정식 에피소드는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도 계속 영상 조금씩 찍을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유바 아 진짜 재밌었다 즐거웠습니다 계속 좋은 방향으로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도록 하죠 다 갑시다 선생님 대기 박돌이 뭐고스처럼 다들 수고 어 되셨습니다 엠 수고하셨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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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래프트 이번에 뭐 액트2가 나왔다면서요 굉장히 충격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챕터2가 나왔다고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 배로 돌아왔습니다 어 멤버십이 아니신 분들은 이 배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지 못해서 많이 놀라워 하실텐데 이제 그 스토리를 전부 다 클리어하고 나서도 배를 계속 키워 왔었습니다 여러가지 개조를 하고 이정도로 많이 커졌는데 이제 이 배를 끌고 다시 챕터를 진행해 볼까 해요 와 근데 저도 지금 이거 거의 8개월만이거든요 근데 언제 이렇게 배가 커졌었죠? 하하하하하하 아 정말 놀라운데? 이번에 챕터2가 나왔대요 맞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하다던데? 아 진짜로? 와 오랜만이구만 어 나 진짜 한 3초인가 봤는데 뭐 되게 뭐가 많았어 나는 일부러 안 봤는데 그 게임 시작하기 전에 업데이트 공지로 그게 그림이 나와있더라고 챕터2가 나왔다고 근데 거기에 뭐 무슨 X가 있던데? 어 맞아 맞아 약간 좀 어어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 X가 약간 혼돈과 파괴 막 이런거 야 그리고 우리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 와 다온이 장비 개쩔어 왜왜왜왜왜 와 풀셋이야 풀셋 형 2층 올라와봐 어 형은 아직 완성되진 않았네 갑옷을 나중에 만들어줘야되겠다 나는 아직 갑옷이 없네 나는 어 이따가 야아 쉬싸게 오랜만이다 그치 형 엄청 잘 자랐어 진짜 상음입기가 어딨더라 갈맹이가 좀더 커진거 같다 와 형 여기 요리 뭐지 형이 만들고 있던거야? 요리 어 요리 개만리 해놨어 지금 와 대박 아우 밥하는냄새나 진짜 무슨 여기가 여기 여기 부은음식 여기 좀 잡고 여기 한번 파밍하자 우리 나갔다왔으니까 어 그럴까? 그래 여기다 보면 안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다들 칼 살벌하구만 소지판 갈아가지고 만든 칼 하나 둘 셋 이런 장면이 옛날에도 있었던거 같은데 아 진짜 추억 돋는다 하나 둘 셋 아 때려졌다 야 진짜 빨리 죽는다 근데 이거 뭐야 왜왜왜왜 여기 바닷속에 뭐가 땅에서 뭘 기워다녀 형들 그림자 아니야? 여기 다곤이 어딨어? 어 그림자인거? 어딨는데 아아 그림자 형들 어 미안 아이씨 어 오랜만에 바다왔더니 적응이 안되네 오 인벤토리가 여러분 원래 이게 세줄이었거든요 근데 가방을 껴가지고 두줄이 더 늘어나서 어 그러네 완전 여유있어요 야 후릿그물이라는게 생겼어 이거 뭐야? 후릿그물? 벌레를 잡을때 유용합니다 벌레? 그거 벌벌 잡을때 아니야? 아아 양봉 양봉 아 이게 원래 그냥 네트였는데 바꼈네 한글로 아 우리 만들어놓긴 했었어 형 이거 봐 나 있잖아 아 그래? 일단 저거 레이더 좀 켜보자 우리 6263을 딱 갔다가 아니면 뭐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그 업데이트가 뭐가 됐을테니까 가자 아 보인다 우와 멋있는 소리나 우리 배 야 웅장하다 아 그럼요 제첨단이에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거 진짜 시원이야 왜 앞으로 안나가는 느낌이지? 이거 맞는데 다 놀렸는데 우리 앞으로 가질 않아 그래? 오오 뭐야 이거 왜이래 배가 어디야 걸렸나? 쪼다 넣어놔야돼 왜이러는거지? 헐 형 잠수해서 봐봐 이거 미친거 아니야? 왜 뭐 있어? 이게 뭐야? 암초가 걸렸어 아 그러네 와아 그러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해 저기 구멍 뚫어야되나 저기를 뒤로 빼야지 아 미친거 아니야 진짜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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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지금 빠져나가는거 같지 않아? 어 지금 거의 다 빠졌어 잠깐만 기다려봐 형 뒤쪽에 겁나 커다란 바위가 또 걸렸어 이거 그냥 앞으로 가면 돼 형 앞으로 가자 어 지금 직진 지금 직진 빠졌어 빠지고 있어 빠지고 있어 빠지고 있어 빠지고 있어 빠지고 있어 앗다 빠졌다 끝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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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어거지고 아 드디어 좀 나간다 아 됐다 됐다 으우우이아아 섬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닌가? 아냐아냐 아직 멀었어요 형 와 1000이나 남았구나 엄청 머네 뭐 안되면 판자로라도 태워서 가야지 형 바로 앞에 저거 땜목 가서 파밍하고와 아 저기 있다 그 아직 멀데 너무? 아직 멀데 너무? 아하하하 좀 많이 먼데 피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야하하하하 가서 돌아오지마 하하하하 쭉쭉 가고 있습니다 794미터나 박두구요 삼촌 구경좀 해볼까요? 와... 개 이쁘다 뭐지? 닌 머리좀 감은 셈이라고 써있는데? 그거 아까 내가 써놨어 제가 여기 다 색칠한거임 나도 어? 이제 섬이 막 로딩 됐나봐 슬슬 보입니다 윤곽선이 보여요 어 보인다 보인다 와 건물봐 건물인가? 저게 우리가 갔던 섬이야? 카라멘타운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 형 기록되어있는게 어 어 그러네 어 뭐야 이거 섬이 아니야 그러네 건물이네 이거 섬이 아닌데?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 뭐에요 대박 나 먼저 간다이 어 따라갈게 그래 여기 처음보는거 맞다니까 오오 어 난 먼저 왔어 좌회전해야될거같아 어디로 갔어 오른쪽 왼쪽 여기 그냥 가장 큰 기둥 어 어딨어 돌아서 가자 뭐 어디로 가든 아 맞네 되겠네 우와 여기 파편들이 다 사람이꺼야 어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나봐 아니 이거 불빛이 있지 않았어? 전조등같은거 어 있었어 맞아 갖고올까? 우리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서 자고 새 마음 새출발합시다 역지 세월간이답다 어 좋아 개고생하고 막 몸 다 풀었어 맘맘매야 갑시다 오케이 해가 딱 뜨고 있구만 야 하늘 분홍색이야 너무 이뻐 와 파스텔톤 아니 막 그 티저에 도시 있길래 아 깜짝이야 아씨 눌래라 형 앞서가지 말아줘 나이다를 울린다 말이야 아니야 비켜 꺼져 나부터 살아야겠어 야 저기 상어 한 마리 아닌건 아닌데? 상어 두 마리 늘었나? 어 진짜? 상어 두 마리인거 같은데? 아악 아 다리 없어 나 다리 없단 말이야 나 때물러 와 여기 자전거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 자전거로 페달을 막 밟아서 뭘 돌려가지고 동력을 발생시키는건가? 어 여기 노트도 있어 어 추가됐네 카라벤 아 뭐야 아우 머리 씨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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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 여기도 돌새가 있네 저는 산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곤란한 상황인데 이걸 찾는다면 저희 아버지나 대토의 아버지에게는 말씀드리지 마세요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내가 끌려가는걸 보고 울면서 달려왔다 그냥 여기 살던 생존자의 쪽지네요 크게 도움은 안되는거 같음 아 뭐야 여기 관통되는데? 아이 젠장 이런 이런 허술하구만 형 나 이거 파이프 밑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내려가보고 싶어 가보자 그래 가자 어 어 여기 스킬 어 더 밑으로 연결된다 스킬 좀 놔야지 이것도 되나 어 야 여기 독보고 있어 살려주세요 활 있는 사람 나 있어 근데 부서지기 일부 직전이야 저 터지면 안된다 오 오 오 좋아 좋아 당궁이 잘한다 당궁이 잘한다 잘한다 안돼 터진다 터진다 아아 아아 까비 나 막 타놨는데 나 이거 오리발 없어도 난 못가겠다 내가 이거 밥 먹어야지 여기 산소가 있네 이거? 공기방울? 농규형 여기 통 안으로 들어가면 산소 채울 수 있어 중간에 아 진짜? 여기 여기 노란색? 커다란 통 어 어 어 어 이거 계속 쭉 내려가면 뭐가 있나봐요 이 버스 끝에 어 독보고 쪄있다 일바보여 독보고는 일단 무시하고 아이씨 맞네 이게 어 여기도 쪄포인트가 있네 진짜 뭐가 있나봐 계속 따라가보자 어머 갑자기야 여기 독보고 죽었어? 잡았어? 오 나이스 어 굿굿 계속 내려가보자 계속 내려가보겠습니다 저도요 독보고가 또 있네요 또 있어? 부자바다네 두마리나 있어 뭐야 저기는 뭔가 좀 있어보이는데 컨테이너야 왜 이렇게 안맞아 어 나이스 잡았어 아 우리발이 진짜 필수구나 그 내려가자 내려가자 탄소 좀 채우고 탄소 탄소 위험해 위험행 어 어 좋아 어 여기 설계도가 있어 형 청사진 금속탐지기 의무실 열쇠 의무실 열쇠 의무실 열쇠 짚라인 우와 아 맞아 짚라인 없 안녕하세요 어아아아아아아아악 네? 아아 독보고가 그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와서 터졌어 어 아 나 개깜짝 놀랐네 옆에 봤는데 잔뜩 부풀은 보거랑 나랑 눈 마저쳤어 물속 다 봤어 형들? 어 다 봤어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올라가자 바이으 여긴 내가 아까 갔다와서 형들 물속에 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어디가 있네 거기 뭐 있어? 아 여기가 이쁘네 어 뭐야 여기가 선착장이야 아 어 배터리 충전기 부품 선택? 오 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옹 와 배터리 충전기 드디어 택밤아 와 대박 와 진짜 대박 좋아 진짜 이제 충전해도 쓸 수 있다고 답답해 죽었어 우리 개머치 그냥 쓰고 버렸잖아 맞아 배터리 충전이 안되네 아 고장났다 여기서 리 deputy 여기 이상한 우물같은게 있어 어? 그러네 어 안에 뭐가 있다 구호 물품 같은거 이거 양동이 구해가지고 양동이 나 갈고리 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엮어서 내리는 것 같애 갈고리 한 거 같애 지금 이게 끊어져 있잖아 아니 그렇게 갈고리를 던지진 마시고요 형님 아이템을 구해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애 그 위에 아이템이 있겠지? 어 노트다 노트 추가됐어요 여기 있었어 노트 읽어볼까? 아야 이씨 캐릭터도 빡쳤나봐 오 토질이 좋대 어 토질이 굉장히 좋대 여기가 돼지를 사육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대 여기 돼지 있나봐 아 맞네 그리고 헤졌어 그러네 어 이거 갑자기 또 공포 게임 같다 이거 점프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디 어디?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 길인가? 어 여기인 것 같은데 사다리도 있어 이거 뭐야? 어 여기 가시 여기 있다 이 가시나물 어? 작물 가시 작물 저 밑에 있어 수박인데 가시 막 있는 수박이야 선인장 아닐까요? 아 그런가? 흐하하하하 수박에 가시가 나있으면 그거 그냥 동그란 선인장 같은데 그렇구나 흐하하하 형 오늘 약 먹었어? 흐하하하하하 여기 노트 있어 여기 어 주워 주워 내 물병 어디갔지? 어 내 물병 잃어버렸어 아 젠장 이거 뭐야 어 나 물 다 마셨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우와 대박 아 이거 연결해야되네 연결해야돼 연결하고 이걸 해야 아 물 떨어뜨리게 물 떨어뜨리게 하면 될것같은데 연결해볼게 내가 가서 컴퓨지를 해볼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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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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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물 들어가 어어어 저거 계속 따라가 내가 계속 물 모을테니까 이거 따라가봐 어 연결했어 아 이게 우물로 온다 야 아 우물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아이템을 꺼내는 것이구만 오 됐어 짐 라인 부품 나왔다 오 나이스 짐 라인 진짜 고생했다 형 다 됐어? 어어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올라갈 필요 없나 이제? 아니 빨리 올라와 어 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었어 무딜 형들 그 나 진짜 미안한데 물병 잊어버려서 그런데 나 물 좀 줘 아 나 죽겠는데 물을 주고 싶은데 나 물 다 마셔버렸어 어딘데 어딘데 여깄다 뭐 물 좀 주세요 이거 나도 이거밖에 없어서 나눠 먹어야지 난 한입만 먹을게 아니야 새입 먹어 아 나 새입 먹으래 아니야 새입 먹어 너무 없을 것 같아 아 형 나 미안해 물 버렸어 이 집 플랫borne 미안했지 이내라 여기서 우클릭 눌렀니 설마? ㅋㅋ 아 ARM 잘 가지고 있으렴 이제 이거 쓰러가자 금속탐지기 와 진짜 허접하게 생겼다 청소기같이 생겼어 청소기 종전 찾을 때 쓰는 거잖아 빵상? 깨랑가랑? 아 이거 자전거 안짱이네 지금 보니까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지구인들아 아 지침 소등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쇼 자 바로 출발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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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고 아 내가 형을 밟고 어 어? 야 다곤아 그 거기 있는 거 너니? 어 벌이다 그 어 위쪽에 벌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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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잡어 뭘로 잡어 몰라 아무튼 잡어 난 네트가 있기는 한데 내가 뭐 없으니까 금속탐지기로 벌 어떻게 해볼게 금속탐지기? 아앗 얘네 문다 얘네 물어 아야 아 따가워 어 근데 나 저기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 여긴 여기가 끝이야 어? 여기 일로와봐 그 벌 잡는 것 갖고와 배터리 충전이 오 나이스 이 노트도 있네요 근데 여기 벌밖에 없어 벌 벌 내가 잡을게 없어 그 벌을 내가 잡아야 돼 오 왔다 오케이 어 굿 벌 벌 잡는다 오 잡았어 나이스 몇 마리야? 네 마리 나머지는 별거 없었어 와 높은 곳에서 보니까 우리 집 진짜 크다 와 진짜 겁나 크다 움직이는 섬이야 야 저 뒤쪽에 저거는 좀 잘라야겠다 저 뒤쪽에 아이템 파밍하는 거는 너무 길어 저쪽으로 또 갈 수 있나 보 있는건가 저기 원래 갔던 덴가 오 형 어떻게 거기까지 갔대 오 형 무빙이 현란하다 하하 그니까 완전 멋있다 야 저 깃발 있는 곳을 가야되네 저거 보여? 아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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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제가 여기로 야 이거 와 대박 어 가고 있어 쟤 붓금이 나오고 있어 오오우와 오오오오 빨리 다 주워 봐 뭐를 잎라인 부품이 있어야 주울수 있다는데? 잠깐 내려놓으면 안돼? 어어떤 아어떤야 튀잖아 새끼로 안아 어디갔어 어디가 어 잡았어 잡았어 어 나이스 나이스 짚라인 부품이 총 3개가 필요하고 우리는 2개가 있거든? 그니까 하나를 찾아야 돼 어디 컨테이너에다 어? 여기여기 일로와봐 일로와봐 꼭대기 이거 짚라인 부품 아냐? 어? 여기서 만들어서 짚라인을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어 그러네 부품 부품을 어떻게 찾지? 이 넓은 섬을 다 뒤져봐야 될 것 같애 각자 흩어져서 찾아보자 아 오케이 으으으야아 이건 또 뭐죠? 활성 가루? 그거 저거잖아 그거 잡으면 나오는거 어? 형 폭발성 가루 필요할 것 같애 집에 3개인가 있는데 일단 나 그러면 내가 폭발성 가루 갖고 올게 플레임아 너 꼭대기에 있어? 어 어? 어... 여기가 어디냐면 모르겠어 으아아아아아 어? 방금 누가 지나갔는데? 어? 그럼 나의 다곤인가? 아 새다 흐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 아 누가 빠르게 옆으로 삭 지나가길래 뭐지? 했는데 새야 흐하하하하하 그쪽 마... 아 그래 둘러보고 있어 나 여기 가루 좀 넣어볼게 아 근데 다 같이 와서 보는 것도 좋은것 같은데 이거 좀 중요핟갖해 이리로와봐 알았어 요기 여기다 가루를 넣으라는 데 넣어볼게 어War颠 어? 뭐야 electricity 아우이 야 저거 먹으러 가야되네 야 내려가잖아 가려아아아 야 배드 보급이야 앞에 그 내려가아아아아 이거 스피드가 스피드가 싸움이야 아 보급품이다 아 내가 먹었다 아 짚라인 보급이네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야 다 모였다 이제 어 이제 짚라인을 탈 수 있게 됐네 확실하게 같이 갈게 노왕이형 따라갈게 우리 짚라인 한번 타보자 이거 타면 되지 않아? 어 근데 짚라인 도구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그거 장착해야 돼 아아아아 그걸 장착하라고? 어 얹헤Ac장착하노 이걸 잘못 타네 Bu응 أن tudo 하는데? 오하oses 잡아줘x2 아 여기있네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걸 타다가 이거 옷에다가 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어어어어어어 아 pride 아 무서웠다 어디에요 어디 어디 vamp 어 맥돼지 조서 어? 야 이거 병든 돼지다 병든 돼지 돼지상태 이상하다 그랬잖아 빨리 죽여 아프리카 열병 어디갔어 아씨 오 야 이거 병든 돼지 어 죽였어 죽였어 잡아보자 가죽 가죽 끝 어 나이스 엄청 세 근데 왜 고기는 안주고 가죽만 주냐 아 먹을 수 없는 건가 병들어서 어 임호실 열쇠 일로다 일로와봐 여기 임호실이야 어 나 죽겠다 상자 열쇠도 있어 일로와봐 아..아..제발 아 다 죽었어ㅠㅠ 아아 돼지 또 있어 돼지 왜 이렇게 많아 어디? 철청넘어 아아 발견발견 일어나 형 어어 으어우우으 froze 지금은 한 분 후퇴 Kubrick gar 여기가 이곳에 맞자 여기가 어그래 이곳에 맞overs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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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형 좋아! 물 좋아하는구나! 자 형 누워 하하아 이거 아까 나온 게 마 마 매어 돌쇠 죽이자구요? 돌쇠 진짜 죽이자 이거 안 되겠어 그러자 야 활 들고 와 나도 활 챙겨야겠다 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머리가 지금 몇 번 깨졌는지 한 대 맞췄다 아 지금 닫고 있어 형 아 저기있다 오케이 맞췄구 맞췄다 맞췄다 가끔 기만 넘쳐가지고 잡았어? 잡았어? 대박 어 잡았어 잡았어 이거 시체 파밍하면 또 생기는거 아니야 맞아 그니까 파밍 1부 직전에 손 떼면 돼 나도 시체 좀 보자 고객님 가만히 계세요 고객님 그 요망한 녀석 시체 좀 보자 고객님 가만히 계세요 왜이래 죽어보세요 고객님 죽은거 맞아? 이거 어떻게 파밍을 해 내려가야겠다 하하하하 하밍종 어 닭발먹고싶게 생겼다 어 맞네 안매꼬매게 됐어 생새다리 아 그거야? 아 별거 없네 아 김나는거 봐 우와 그거 뭐야? 아 그게 버섯어물렛이야? 어 한번 바닷물에 담궈서 먹어야지 왜그러는건데 짜짜래요 오 드디어 계란을 좀 쓰는구만 근데 저기없다 버섯이 없다 버섯은 다음에 동굴가면은 개업시간 오 형 여기 아 감자가 너무 많아 징그러워 하하하하 뭐야 이거 하하하하 아 나 못 볼거야 보고 말았어 하하하하 와 끓는소리 너무 좋다 오래걸린데 잘까? 어 그럴까? 안녕히 주무세요 빠잉 잘자이옴 으아하 아직까지 끓고 있는데 이거 뭐 사골거물도 이렇게 길게 안하는데 아 뭐야 이거 생물연료 와 대가리가 두개나 하하하하 포만감 개 미쳤네 어 나왔어 내가 퍼줄게 어? 아 두개나 두개나 온다 오 한번에 두개? 어 두개씩이다 우와 어 이거 뭐야 되게 노릇노릇하게 생겼어 핫케이크같이 생겼는데? 진짜 핀케이크같이 생겼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먹고있어 미쳤어 미쳤어 왜 많이 차? 재료가 비싸니까 효과가 있네 나는 일단 장비 다 끝났어 나도 끝 좋아 다시 가봅시다 이제 가자 여기 맵이 워낙 넓으니까 각자 흩어져서 가다가 중요한거 발견하면 얘기해주기로 하자 아 나 중요한거 하나 발견했어 어디? 짐라인 타야돼 일단 꼭대기까지 와야돼 형을 따라갈게 그냥 타고민 어디갔어? 나 형 뒤에 있는데? 하하하하하하 그러네 짐라인 타고 의무... 저기 구급 응급실? 이런게 있었어 아 나 봤어 그 십자표시 근데 그 뒤를 이제 못갔었는데 열쇠로 따졌더라고 아까 보니까 아 그래 이 친구 아직도 이러고 있네 플레미엄 다들 어딨는데 어디서? 와 여기 뭐지? 우리 아까 꼭대기 있지 어 여기 시장 모자가 있는데 거기 근데 아직 가도 다 못해 배터리 충전기 부품이 세개가 필요하다 그럼 일로와봐 꼭대기에서 짐라인 타고 이쪽으로 오면 되는데 어 자곤이가 대리로 갔어 어 내가 방향 알려줄게 꼭대기 보여 지금 어 꼭대기에만 오면 돼 아 나 반대편으로 왔나봐 시장 열쇠가 여기에 있어 짐라인 타고 저리로 가면 될거 같애 오 막 날라댕기니까 너무 재밌다 야 아 저기 플레미엄 보인다 어디있어? 여기여기야 형 여기 어어어어 그래 역시 반대편으로 갔군 어 맞아 거기야 아직 뭐지? 어? 형 형 뭐해? 높은 데서 내려와야지 형 더 낮은 데서는 올라올 수 없어 형 뭐하는거야 아 너무 이렇게 아 미치 동력은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거란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문과냐구요? 아니 이건 문과여도 모르는게 문제 아니야? 왔다 됐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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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이거 볼거 맞네 아 여기야? 오 뭐야 이거? 시장에 상자 열쇠? 저게 그건거 같애 아까 니 가던 데 있는 어 시장에 열쇠 있죠 우리 그리고 요오 어 이건 좀 무섭다 어 빨라 응 여기였어 와 크다 시장에 모자를 선택 에? 뭐야 이거 입을 수 있는거야 짜잔 뭐야 다 어디갔어 오오오 멋있어 오오 정치 잘할거 같애 하하 정치 어 맞아 라이드 느낌이야 어 형 이거네 뭐야 뭐야 여기있네 어? 남성전 노트도 얻었고 유리 유리 스크랩 스크랩 경첩 아 그래? 시장에 메세지 아아 1539 찾았어 찾았어 아 좋아 그리고 이제 배터리 충전기 이거 완성품 와 대박 와 나이스 연구할 수 있어 이제 이성 끝 아 드디어 끝났다 그지 이제 좌표를 얻었으니까 끝났지 이제 가서 연구하면 된다 연구 아 가자 우리 충전기부터 어떻게 보자 하하 이형 젠틀해보여 모자 하나 썼다고 어 이리와봐 여기도 안가봤는데 우리 어 그러네 여기도 안가봤는데 어 근데 여기도 있네 어 근데 여기도 있네 그냥 템만 있는거 같애 그냥 여기 그런가? 그러네 이제 내려가자 어 진짜 볼일 다 끝났다 아이유 자 집라인도구 만들 수 있고 집라인을 만들 수 있고 헛죽 충전기 양봉 티타늄? 티타늄? 티타늄이 필요해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티타늄? 이제 서브노티카로 넘어가는거야 뭐야 웬 웬 티타늄이 아아 그래서 금속탐지가 필요했던거구나 아아 이쪽이었던거 같은데 기억에 어 여기 3개까지 떴어 노란색은 안 떴어 아직 나 나 줘볼래? 내가 나도 봐야지 이해가 될거 같애 어 형이 써봐 형이 써봐 써봐 어떻게 되는거야? 바닥에다 써야되는건가? 아 이거 다른 사람한테 써야되는건가? 아 이거 모든 게이지가 다 찰 때까지 찾아봐야되네 아 음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설마 바닷속인가? 바닷속에서도 돼? 어 바닷속에서도 돼 이거 아마 바닷속에서 캐야될거야 아아 이게 약간 그 청소게임이랑 비슷한데 느낌이 어 이 기둥 위에 있나본데요 여러분? 이 위에 있네 아 형 우리가 저번에 아무것도 없는거 같아 라고 했던 그 컨테이너 3개 쌓여있던 곳에 있어 아아 그냥 꼭대기에서 봐 어 그럽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어 이제 초록색으로 뜨네요 확실히 거의 다 왔어요 여깁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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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거 여긴가? 이 아래로 내려가야되나본데? 여긴가? 어 여기야 어 정확하게 여기야 어 여기 삽질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아닌데? 아니 없는데? 여긴다 여긴다 어 어 대박 왜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이거 먹었어? 어디야 어디야 와 대박 티타늄 몇 개나 나왔어? 여섯개 와 개만둘네 어 많이 줘 찾으러 가자 또 가자 그래 굉장히 가까운데 이 주변인데 어 엄청 가까워 여기야 어 여기구나 여기야 여기 이 대각선 오오 오오 계속 봐 계속 계속 봐 계속 계속 봐 계속 봐 어 그렇지 먹어 먹어 먹었당. 티타늄광석 3개 아까 거기서 되게 많이 나온거구나 아 이제 가자. 다 캤어. 아무것도 안잡혀 아우 그냥 이 섬에서 그 뽕을 뽑았구만 와 티타늄광석 진짜 대박이었다 아 이거 재련해야되네요 재련소에다가 다 구워 지금 티타늄 이거 넣은거야? 어 이거 티타늄이야 오 대박 와 진짜 이거 레프트 미쳤다 콘텐츠 잘 뽑았네 아 근데 이렇게까지 업데이트가 잘 되는 게임은 처음봐 일주일전에 언제 업데이트 하냐고 욕했는데 미안하네 미미한 업데이트거나 의미없거나 재미없거나 이런데 와 진짜 참신하고 재밌는것들 많네 제작자가 실제로 바다에 표류되는거 아니냐고 막 그랬는데 자 이제 일단 출발합시다 어... 좌표는 1539 출발합시다 아이엠 맘맘 배터리 충전기 연료 파이프에 연결할 수 있다고? 이게 무슨얘기지 배터리 충전기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2층이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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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wa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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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오아아아아 개쩔OD 와 지금 차고있는거야? 와오ông 거팬1 양복만하면 되는데 진짜 HELP 양봉? 양봉 내가 만들 수 있어 우리 이제 벌집을 3층에다 만들자 어 좋아 벌을 보살펴주면 벌이 벌집을 내어줄 겁니다 헉! 아우야 근데 지금 모잘라다 벌을 15마리 잡아야 되는데 벌이 아마 한 8마리 정도밖에 없을거야 어... 8마리밖에 없네 이 게임이 콜이 다 나오고 멀티까지 나오면 서브노티카급의 영향력은 나올 듯이 개인적으로 서브노티카 정말 좋아하는데 서브노티카는 멀티가 안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멀티가 되니까 파급력은 이게 훨씬 클 것 같아요 정식 출시되면 시청자들 다 모아가지고 시청자가 시청자야? 시청자들 시체라고 한거야? 시청자가 시체구나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사례 들렸어 사각선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서 아이고 목이 말라요 이 할배가 목이 말라요 오늘 내일 하시네 뭐라고? 지금 내 주머니에 호랑이 연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발라드려야겠다 호랑이요 와 버섯 오물레 진짜 기대된다 얼마나 많이 잘까 와아 와아 빛 와아 잠시만요 앞에 저거 뭐야 야 아파트야 아파트가 있어 한국이야? 우와 뭐야 저게 빨리 앞에 봐봐 와아 와 저게 뭐야 무슨 방어막 같아 야 신문물을 만들어놨네 사람들이 그니까 아까 그 쪽지에 있었던 애들이 여기서 사는 거지? 그치 이주해가지고 여기에서 정착한 것 같아 와 신도시다 와 엄청 발전했는데 우린 방금 멧돼지 잡았는데 그러니까 꼬이꼬이거리면서 지금 와아 살짝만 봤는데 와아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요 자 오늘은 이 돔을 들어가볼 거예요 와 서브노티카도 아닌데 진짜 뗏목 같은 나무판자 떼기들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왜 이렇게 괴리감이 드냐 뭐야 얘네 왜 시무렇게 아 배터리도 없어 왜 맨날 없는 거야 여기 와보면 물 뿌려 빨리 어? 쟤 시무렇게 하고 있네 그래서 외출할까? 바닷바람 좀 쐬고 올까? 너 뭐했어 와 형 죽었어 뭐야 뭐? 쥐사개가 여기서 응응 이런거 죽었어 배고파서 죽었나 보다 일어나 아 죽었네 정말 아이고 됐어 됐어 응응 이런거 죽었어 안돼 아 이름 켜 안돼 양분이 됐네 어 얘도 죽었다 아이고 걸고 안돼 야 어디가 얘들아 큰일났어 큰일났어 애들 다 죽겠다 이거 와아아아아아 나 가지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어나 야 어떡해 야 우리 이거 너무 늦게 확인했나봐 아아아아아아 어떡해 얘네 죽을때도 귀여운 소리내면서 가 응응 이러고 가 하하하하 아 이거 풀이 빨리 자라야되는데 동물들 다 죽어버려서 보이는 족족 다시 잡아야겠다 와 닭도 죽었어 또 또? 당신이 동물들을 성불 시킨다는 스피릿 폐어로 인가요 야 다 죽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딱해 다 죽때로? 왜 이따구로 붙여 아 일단 이것 좀 근데 크게 못 만들어 흙됨에 그런가 야 형 그거 뭐야 이거 왜 그러나 아하하하 명표지 뭐하는거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추석 때 그 지방 지방, 제자 지낼 때 있는 거 너희를 길이면서 잊지 않겠다 잊지 않을게 가자 이제 가자 오케이 형들 근데 배를 그냥 돌려야 될 거 같아 너무 멀리 있는 거 같은데 그지? 그지? 어 나도 그 느낌 나 지킬까? 형 많이 피곤해? 많이 아니야 괜찮아? 어 괜찮아졌어 이제 오 좋다 좋다 여기로는 지금 못 올라갈 거 같고 방향을 좀 틀어서 여기 완전 안에 그냥 도시야 저기 버거킹도 있고 전기가 들어와 여기 안에서 어 저기 뭐가 있어 저기 있다 어 들어가는 입구가 있네 아 저기네 어 보여 나도 이제 절로 헤엄쳐서 들어가야 되나 우리는? 그런 거 같아 배를 엄청 다 부셔서 판자 하나만 남겨놓으면 배도 들어갈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이제 스탑할게 예 으우야 오 진짜 사이버티카다 그니까 어 나 좀 긴장들 이때까지의 그 구석기 같은 시대는 다 지났어요 가자 가자 자아 오케이 후퇴후퇴후퇴 빽빽빽빽빽빽 자자자자 빨리 자 아 자라고? 아 깜짝이야 아 상아한테 물렸어 깜짝이야 이렇게 급잤나고? 어 아침이다 가자 가자 그래 밝게 가야지 사람이 아 맞아맞아맞아 항상 밝아야지 갑시다 탕 없네 이거 뭐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 있다 여기 사자리 있다 다들 수영속도가 참 빠르시군요 어 이게 뭐야 아 여기 아이템 없네 먹을 거 루팅 안 돼 열어? 우리 배 그 단 내린 거지 에 플랜테이션이 무슨 뜻이야 형 그 대규모 농장 막 그 브라질에 사탕수수 막 노예들 오 역시 귀농왕 그거에 관련된 단어는 빠삭하게 알고 있고 그니까 그치 어 농사선물 여기는 뭐 표면지역이랑 창고 발전실 카페 이렇게 있네요 어디부터 갈까? 왼쪽이 지금 노란색으로 불이 되어있고 오른쪽이 초록색이잖아 그냥 오른쪽이 가지일 것 같으니까 왼쪽 막힌 곳을 먼저 가보자 왼쪽 먼저 확인하자 그래 걸리적거려 왠지 마음이 걸려 뭐야 지하로 갈수있어 뭐야 요거야? 여기라고? 서브노티카 같은데 이거? 어 뭐야 더있어 길이 지하야? 응 지하야 카페테리아 어? 쥐다 어? 쥐 앞에 아 오랜만에 보는 쥔데 어 오랜만 하지만 하윈 나이스 벌써 잡았어? 되게 금방 활이 쎄네 화살 두방에 잡은거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옆구리 두방 쏘니까 죽어버리네 카페테리아 그거는 무슨 소리야 어 형 괜찮아? 되게 뿌옇다 뭔가 그치? 어 나도 살짝 어 요 밑에도 쥐있어 어이씨 아 아 아 흐흐흐흐흐 아 소리만 들었어 땅간에 걸렸어 잡았어 어디서 어 어 화살돈 너꺼만 가운데로 전혀 카페 같지 않은데 카페라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 일단 길 보이는대로 쭉쭉 가봅시다 네 여기 오른쪽은 발전실이랑 창고 있고 일단 카페부터 가볼게요 와아아아 주모 오오 주모 커피 한잔 주소 생각보다 제대로 돼있어 노트도 있고 지금 느낀게 뭐냐면 굉장히 발전되있는 도시인건 맞는데 망했어요 이 도시가 응 망했어 보나마나 또 아무도 없겠지 왜 편지 쪼가리 몇개 남겨두고 카페는 이게 전부인가? 여기도 뭐가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나봐 그러게? 어 어 이거 이상한거 있어 발전기 부품이래 아 이것도 퀘스트템인가 보다 그치 어 먹어볼게 어 어 어 저기에도 발전기 부품이 있는데 안 닿는다 아 그래? 여기로 가네 돌아가자 발전기 부품 나이스 나이스 또 이걸 다 모아야 되겠죠 좀 무섭다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비밀을 다 밝힌 후에 또 커밍순 뜬다고요? 문이 다른 쪽에 잠겼어 어 여기에서 안 닿는다고 적어야 되나 어 여기가 창고다 음 어 오씨 창고구야 창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풀데 창고 와 야 이거 그 배그 거기 같아 그치? 어 약간 그 그 배그에서 그 느낌이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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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나? 어디야 길이? 아 여기 발전기 있다 형들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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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 어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거 같아요 형들 어 아 이걸 움직여가지고 저쪽 구역으로 넘어가야 되네 아 모양을 저기까지 이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치? 아 그런건가? 응 일단 한번 해볼게 그러면 시작을 어디서 해야되지 그러면? 시작 지점을 어디서 해야되지? 형 이거 높이 못든다 아 그래? 일일이 치워야돼 다고나! 어? 니가 가야될거 같다 이거 어디를? 절대 동시에 못가거든? 이거 내려올수있어 아 유리가 있네 그니까 한명이 여기에서 아어어어어어어 이렇게 가야돼 여기가 출발지점이야 응 아니 이거 안나도 여기 위에 그 마크가 표시있잖아 응 이게 다 움직이는 길인거 같애 여기 아 저 선이 응 응 응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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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통로가 생겨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난 형을 믿어 두 아워즈 레이더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영상에서 보던 소리가 나 아 이거 어떡하지 좀 해봐 알았어 내가 해볼게 아 저 십자가를 내려야되나? 끝 끝 끝났다니까 형 다시 갔어? 아 맞네 아까 나 저거 생각 못했다 비어있는 자리는 어차피 저거니까 합시다 하자 하자 오오 좋아좋아 어 맞네 구우고 나이스 나이스 맘맘매야 어 여기도 뭐가 있어 청사지 있네 물파이프 물파이프? 이제 맞아 내가 봤는데 그 물주는거 있잖아 스프링클러 어 그것도 이제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한번에 줄 수 있어요 아 물탱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물만 부으면 이제 곳곳에다가 다 이렇게 물이 제공되는거 일일이 막 아 아 진짜 너무 편하겠다 나 소름 돋았어 진짜 신난다 여기부터 가야되나? 여긴 열리나? 안열려 올라가야되나 올라가보자 어 갑시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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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떨어져 어? 물 떨어져 어 야 물 찬다 여러분 빨리 와요 여기 문 열렸어요 헐 뭐야 빨리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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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뭐야 야야야야 이거 큰일났다 물 찬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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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같이 닫아 한명만 열어 한명만 한명만 농겨 됐어 됐어 어디로 가 빨리 나가야되는데 어 어 어떻게 하냐 야 물 다 찼어 어 아 글로 다시 올라가는거 아니야 혹시? 그래야될거 같은데 뒤로 뒤로 아 글로 아 아 지금 장비도 안 바뀌어 아 아 잣댓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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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테리아 그쪽 카페 카페 그쪽이야? 어디면 숨쉴 수 있다 카페테리아 숨쉴 수 있어 어 거기 넓어서 응응응 다행이다 그나마 장비를 어 그게 뭐야? 바꿔봐 이걸 벗고 이걸 끼면 어 굿 됐다 다 됐어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이 물 때문에 갈 수 있는 지형이 생겼을텐데 어 한번 돌자 아까 그런가? 응 아 역시 전조등을 챙겨올걸 아우 아까 거기도 올라갈 수 있는거 아닌가 이제? 아 그런갑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어 물 다 떨어졌으니까 어 그래 아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 갑자기 물이 터질줄이야 어 근데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보여 어 여기도 숨쉴 수 있는데가 있어 형 아 이렇게 중간중간 아 아 아 아 진짜 맵 잘 만들었다 괜찮네 서페이스 어디로 가야되는데? 카페 먼저 지나갔었잖아 그치? 응응 카페를 지나가서 너무 정신없이 달려와가지고 어디로 왔는지도 기억이 안나네 아 우리 여기로 왔었다 그래 아 아 한바퀴 삥 돌았었거든 숨질 수 있는데 없나 이제? 어 여기있다 오리발이 다 됐나봐 여기있다 숨숨숨숨숨 오 이마가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아 여긴가? 스토어? 어 맞다 여기다 이제 여기 그냥 지나갈 수 있네 아 그런가? 아 맞네 뚫려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되네 됐어 나 일로 왔어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는거야? 위로 어떻게 올라가노 아까 그 자리 하나 더 가야되나? 아닌데? 뭐야 이거 문이 망가졌나? 왜 안열려? 아 물이 차있어서 이게 안열리나봐 아 이제 일로 가면 안되는거네 그러네 못 올라가네 딴 데로 가야되나봐 딴 데로 가야되나봐 딴 데로 가야되나보다 그러면 아아 물 차서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네 아아 아 점프 점프 어 점프하면 돼? 플래네이션 형이 말했던 어 굿굿 플래네이션 통장가 이거 뭐야 이거 노트있다 노트다 노트 한번 보고 갈까? 노트북은 키가 뭐였지? 아 T 어디 보자 엔진을 과하게 사용했다 점점 가까워지는 땜목 전단 보다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했다 엔진을 과하게 사용 어 원자로가 과부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원자로 터졌나보다 여기 원자로를 봉인하고 자리를 떴대 얘네 사람들끼리도 싸웠나봐 쟤들끼리 총 쏘고 난리였나본데 벌레들 때문에 전자기기도 불탔고 어 역시 사람이 많아지면 꼭 이런게 있다니까 아까 우리가 바닥에서 봤던 벌레들이 문제를 일으켰나본데 벌레들이 침입한 탓에 모든 전자기기가 불탄 것이 틀림없다라고 써있네 어 그런가봐 그럼 결국엔 여기에도 여기도 이제 그냥 망했네 버려진 헤어네요 여기가 버려진 거 치고는 근데 너무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것들이 땜목부터 시작을 해봐야지 고생을 안해봐가지고 그런거지 어 장소 귀한줄 모르고 말이야 그니까 어 여기도 열리네 저기도 있는데 어 그러네 저기부터 가자 어 그래 열어놓고 어 그래 반대편에서는 안 열리기 때문에 열 수 있을 때 다 열어놔야돼 그러네 근데 맵이 너무 넓은데요 이거 다 까먹는 것 같은데 진짜 아냐고 뭐야 이것도 형이 먼저 가 가자 가자 어 전기 들어와 오 오 어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전기 저것들 찔릉이 지금이야 핫 아 아 이렇게 어 오잇 어 여기 확실히 그 식물은 맞네 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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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엄마가 키우고 내가 파는 바나나 나 간다 핫 여기 딸기도 있어 와 딸기 시작 어? 잠깐만 기다려봐 거기 있어봐 여기 코드가 있는데 뽑으면 될거 같애 어 오케이 아 테이프 테이프를 붙여야되네 여기에다가 절연테이프를 덕테이프가 있어야돼 테이프있어 어?어어? 테이프가 있다고? 추가됐어 추가됐어 여기있는거 테이프 내가 먹었어 아 테이프가 세개나 필요해? 겁나 많이 먹네 저거 저거지 바나나 어 이것도 바나나야 그리고 뭐 노트도 먹었어 바나나 한번 먹어볼까? 바나나 식물이 큰 병충해를 입었대 그 바나나 먹었어? 먹지마 뭐 먹으면 안되는건데 병충해를 입었대 라고 말하자마자 형 전기올랐어 괜찮아? 더 묘한 신음소리가 어 좋아 좋아 찾아와 내가 붙이러 갈게 그냥 돌아와 어이야 피 많이 까인다 어 조심해 무슨 아프냐고 연고 바를래? 뭐야 전기가 계속 통하는데 여기 옆에 있는 문이 열렸어 점프 쓰러져 이제 곧 어 조심해 야 나 연고 좀 발라줘 이거 내가 남이 발라줘야 되네 여기서 쓰러지면 답이 없어 어 됐다 됐다 안 되냐? 되냐? 바르고 있어 아 그거 내가 누르고 있으면 자기가 발라 아 필요 없었는데 발랐잖아 나도 아 짱 웃겨 아 스스로 바르는거 맞구나 어 스스로 바르는거였어 길게 누르는 줄 몰랐나봐 여기도 뭐가 끊겨있다 전깃줄 같은게 테이프 지금 있으니까 바로 연결되지 않을까? 다 썼나? 다 썼던 승어인가? 여기 딸기 맛있다 아니 딸기 처먹지 말고 빨리 고쳐지는지 확인하란 말이야 오케이 오오 조심 여기 테이프 색이 필요해 아 이번에도 찾아야되네 테이프해서 여기다가 해서 붙여야 되나봐 요런데 어디 있겠지? 찾아보면 아 찾아보자 형들 여기 여기 어우씨 그냥 와 오케이 여기도 벌레가 굉장히 많네 바닥을 보면 테이프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다 아이유 뭐야 방금 물에 잠깐 닿았는데 판정이 이상하다 뭐 으악 대에에에에에에 바 야 로봇이 있어 으악 와 공격하니깐 공격이 돼 으어워 이리 오는데 찌리찌리 어 야야야야야 뭐야 야 이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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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어? 열쇠 카드집기? 아아 열쇠 카드? 야 이거 카드를 뽑으면 작동이 정지하나봐 이거 이거 화살 가져가요 저기도 있어 왼쪽에 반대쪽 방향 내가 쟤를 몰래 뒤로 가가지고 머리통에서 카드를 뽑아볼게 오케이 오케이 굳이 싸우지 않아도 돼 어휴 나 목말라서 어지러워 안녕히 계세요~~ 빨리 싸 싸 싸 싸 저 물좀 주세요 선생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아 오케이 됐어 아 이거 잡아야 카드가 나오네 머리 쪽에서 으음 자 잡아야 나와 형님들 저 물좀 주세요 저 물 없어서 목말라서 어지러워요 나 다 마셨는데 나도 거의 다인데 야 이거 마셔 야 이거 과일이나 그런거 먹어봐 그럼 수분이 좀 찰수도 있어 어 알았어 버리면 안돼 어 알았어 너 되게 현란하다 아이템 어 형 고마워 잠깐만 이거를 하고 자 어 야 다시 움직여 다고니형 다고니형이 아니라 농기형 아 아우와 카드가 또 나오네 뭐지? 이거 어따 쓰는거지? 쾌템일까? 쾌템이야 어 들고있어 뭐야 와 살려줘 도움 아 야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야이씨 됐어 나이스 나이스 얘네 카드 뽑을 뽑아먹을 수 있을 만큼 계속 뽑아먹자 응응 굿 근데 갈대가 너무 많은데 그러게 아 이거 운전 안돼 우와 여기 스타벅스도 있어 흐흐흫 들어가지나? 아 건물 안은 안들어가지네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헐 여기 들어가져 카드 쓸 수 있어 와아아아 대박 엘리베이터야 여기가 그라운드 플로어 0층이야 이제 6층으로 가보자 그래 6층하고 8층 2개밖에 안되네 모든 층을 다 갈 수는 없고 오 오 오오 역시 얘네 만들기 귀찮았구나 흐흫하하하받 여기 여기 열려 어 거기도 열리네 응 여기도 열려 왼쪽부터 가볼까 그러면 와 집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쟤도 원자로 하나 터졌다고 왜 버렸을까 그러니깐 테이프 먹었어 와 여러분 빨리 와봐 빨리와봐 와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창문 봐봐 야 변기도 개좋아 아 이게 변기지 난 이게 변기라는 줄 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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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들어왔다고? 꼬렛 있어 아 이거 더 쎄 플레임형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문 닫아드려야지 여러분 이거 그림자가 뭐죠 이게? 해가 지고 있는건가? 아 그런가봐 옆에 테이프가 있다고 어디? 크고 아름다운 테이프 야 물 안나오냐 화장실에서? 변기 물 좀 떠가고 싶은데 그니까 더롱 닦으면 변기 물 떠지는데 바로 구민도 안하고 바로 허로 첩첩이였는데 아 저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요 나 여기서 떨어져봐도 돼요? 집 라인 타고 쪼로가게 해당네 어 그러네 이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이거 탈수 있거든 형들 나 먼저 떨어지고 다시 올라올게 죽는지 안죽는지 너무 궁금해요 배로 가야될수도 있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죽어? 멀쩡해 피 하나도 안달아 개꿀이잖아 아이엠 맘맘 다시 타자 엘리베이터 눌렀어 오 내려보내주는 센스 오 센스있어 어 형 형 근데 우리 재정비 한번 하고 갈까? 다들 너무 목마르고 막 그렇지 지금 딸기 자랑하는거야? 목말라 목말라 먹을래? 이거 수분 좀 차던데 난 이거 있어 형 먹을래? 지림 한번 물 뜨긴 해야되는데 형 여기 6층이야? 8층이야? 8층이야 여기 여기 반대편도 봤었어? 6층 반대편? 거기 테이프가 막 있어서 칼표시 뜨던데 여기 짚라인 타는 곳도 있다 반대편 방 말하는거지? 봤었어 봤었어 여기랑 똑같이 생겼어 화장실에 테이프가 있었다고요? 뭐..뭐야? 우와..그래? 여러분 여러분 뭔가 이상해요 일로와봐요 일로와봐 반대편집으로 와봐 왜왜왜왜왜 야 저기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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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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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토큰 여기 있다 덕테이프인줄 알았는데 토큰이야 나 넘어가본다 안되면 다시 올라오면 되는거고 아니 집라인으로 가도 아 집라인? 그래 한번 집라인 찾아보자 집라인 찾아 어 집라인 껴야지 끝이야?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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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진짜 이게 끝이야? 우리 배 한번만 갔다올까 아 형 여기 길이 있어 어 길 있어?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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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에서 가 빽빽빽빽빽빽 점프 점프 오오오 가도 되는거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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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대박 대에에박 어 떨어졌어 아 아 진짜 속상하네 우리 집 좀 갔다오자 여기 출구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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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갔다오자 아 죽어가 여기 왠지 되게 중요한 장소 같거든요 화살도 좀 더 챙기고 물 좀 많이 챙기자 상원아 일로와봐 여기 엑시트 여기야 어 가고 있어 아 아니네 이거 엘리베이터로 왔다갔다 할 수 있네요 토큰또 어 열린네 흘린다 근데 우리 배 방향이 아니야 우리 배 반대방향인데 아 쥐였네 어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써 아 이쪽으로 한 바퀴 돌자 우리 어디있나 아 이 쥐가 일반 쥐가 아니네요 더 쎈애네요 어 더 쎄 좀 크고 아 아따 그게 쥐였구나 크고 아름다운 쥐였구나 여기도 열어놔 문이란 문은 다 열고 가자 어? 다 열고 가자 아 나 미치겠다 여기 너무 궁금한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혼자 못 열어보겠어요 아니야 열어놔 내가 유튜브로 볼게 진짜? 진짜? 아 그럼 저 혼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어 어 다관 우리 배가 안보인다 그니까 우리 배 어디갔지 저건가? 왜 이렇게 채.. 오 나.. 어? 형 아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배로 돌아가요 빨리 지금 우리 목말라 다 뒤져 형 여기 목말라 죽어 기다려봐 내가 또 갖고 올게 물 좀 갖다줘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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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EX 사이트 있어 그 우리 전력 넣고나서 발전기 돌리고나서 문이 다 열렸거든 어 어 맞아 맞아 EX 사이트 우리가 열고 있어 우리가 열고 다녔어 우리가 열고 다녔어 우리가 열고 다녔어 아 그래? 어.. 그랬구만 와 근데 이거 진짜 죽겠는데요 이거 과일 먹어 안돼 너 기름 샌다 형이 내 은인이야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어 아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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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큰일났어 어떡해 아악 커졌다 bersаем 은관 쓰러졌다 진짜? 나 어떡하지 어디서 쓰러졌어요 그냥 길바닥이 너무 배비 넓어서 Oder인지 몰라 갈라 그럴 거 좀 갖고 나가서 구해주러 갈게 그냥 장비 다 포기하고 새출발 할까? 장비를 버려도 돼 진짜 여기를 찾는건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저도 배로 가서 새출발하겠습니다 바나나 씨앗은 사라지겠죠 하지만 농기용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와 싹 비웠네 아우 야 이거 가방 없어지니까 답이 없다 답답하겠다 진짜 답답해 우리 어떻게 살았냐 이거 와 두 분 진짜 가방 필수임 우리 또 잡으러 갈까 새로운 싸게들을 어 그래야 되는데 참 어디서 물어 가야 되냐 답답하면 한번 갔다 오자 어차피 그렇게 멀진 않잖아 그럴까? 어 자원도 한번 리필해야 되니까 호텔 해야되나요? 여기는 그러면 일단은 빠꾸 야 다시 재정비하러 갑시다 오케이 아 여기 두고보자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 어 엔진 켰습 어어 저기 섬 있어 어디 어디 큰 섬이야? 작은 섬이야 작은 섬 잠깐만 들러서 금속탐지기 되나 한번 보자 간만에 상어 덫 좀 풀어볼까? 아 좋아 좋아 되게 조용하다 아 정말 이 짓은 해도해도 꼬락선이가 웃겨 하나 둘 셋 나이스 와 바로 누웠어? 와 진짜 잘한다 얘 뭔가 패치된거 아니야? 밸런스? 우리가 강해졌나? 칼에 데미지가 증가됐나? 어 노다지야 어 노다지야 야 오랜만에 서노니까 이렇게 좋지 평화로운게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나봐 하하하하하하하 그니까 그지 아 여기 올라오는 수박보니까 좋다 하하하하하 이게 인생이지 쟤쟤쟤 자 금속탐지기를 한번 어? 있어 있어? 대박 오오 섬 마다 다 있나봐 이거 무조건 티타늄인가?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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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때가 여기야 찾았어? 찾았어 어 뭐야 이거 아이 이번에 금고가 아니에요 어 그래? 그건 뭐야? 썩은 타이어 썩은 타이어? 엄청난 대량의 플라스틱과 판자가 스크랩이 미친듯이 떨어졌어 이거 나 인벤토리 없어서 못집어 티타늄은 되게 낮은 확률로 나오나봐 아니요 그 섬에만 나오든지 이제 그럼 타빙 당한거네 올라가자 그래그래 어쨌든 이제 조그만 섬을 발견할 때마다 이제 금속탐지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군요 다시 출항합시다 갑시다 어 뭔가 좀 내기 걸려있다 어 섬이 보이는데요 어 맞네 야 돌새도 보인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에서 동물을 최대한 취싸게, 똥싸게, 설싸게 다 데리고 오는거야 최대한 최대한 털 많이 털 주는 애만 아 그래그래그래 흙도 필수 있으면 흙도 좀 풀고 어 형 여기 바로 염소있다 어? 진짜? 어디? 어 어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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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노려서 와 동물 잘 쏴야 돼 형 어 무서워 쟤, 쟤 각도 이상해 쟤 왜 저렇게 걷는거야 할 수 있어 형 할 수 있어 나이스 어? 뭐야 뭐지? 아니 사거리가 너무 짧은 지금이야 됐어 어 나이스 오케이 하나에서 쉬싸게 개 갖다 넣어 시작해 갖다 넣어 명패 꼭 잘 작성하고 야 가자 또 친구가 생겼어요 님들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아 맞다 금속탐지기도 열어봐야 되고 맞아 맞아 아 맞네 어 여기도 뜬다 이렇게 큰 섬에서는 아마 티타늄 나올 것 같아요 어 찾았다 여기요 근데 나 삽이 없어 내가 팠어 삽이 있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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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왔어? 맞아 뭐 나왔어? 잡템 잡템 나왔어 아 잡템 나왔어? 거기만 티타늄 주나 보다 여기 또 있다 아 거기 또 떠? 어 어 어 그러네? 좀 지나니까 어 다시 뜨네 아닌데? 아닌데? 여기다 여기 섬이 커가지고 와 진짜 많다 아니 금고가 나와야지 티타늄이 나오나봐 아 그래? 금고 아니야? 이것도 쓰레기 잡템 자 템 정리 끝났다 나 이제 출발해도 돼? 어 출발해도 돼 가장 첫 번째 섬으로 가라 이거지? 0921 아니 아니 그 곰 있는데 발보아 8599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여기서 벌 좀 잡자 우리 아니 상어 요리 여기다 하지 말고 상어 요리 상어 수트 있어 아 벌써 다 구워졌네 하하 먹어 그러면은 왜 먹으면서 이래 형 이제 슬슬 엔진도 부족해 그니까 일단은 나무로라도 돌려야 돼 빨리 그 양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 저희 배 이름 있어요 얼가니호 얼가니호 몰랐어 모르고 EBL 타고 있었잖아 아 그래? 몰랐네 우리 되게 얼가니로 크루 명이 정착된 거 알아? 댓글 봐봐 다 방송 제목 새얼가니야 약간 명품 이름 같아 얼가니 왜 이렇게 울지? 우리 헬파이어가 헬파이어는 또 누구야 염소 이름 헬파이어인 아 염소 이름이야? 어 방금 지워졌어 왜 우는 거야 헬파이어 왜 그렇게 구슬프게 우는 거냐고 이게 몇 번째 섬이냐고요? 딱히 섬에 번호가 없어서 그리고 이거 저번에 저희가 들렀던 섬입니다 거대 곰이 있던 섬 있죠 꿀도 좀 얻고 공물 있으면은 데려오고 벌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갈까? 갑시다 갑시다 아 오랜만이다 여기 옛날에 여기도 되게 신기했잖아 여기서 죽기도 많이 죽었지 각자 흩어져서 다니자 여기에선 딱히 볼 거 없으니까 나 피가 없어서 다 그냥 같이 다닐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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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직도 먹고 있네 기다려봐 나이스다 내려왔어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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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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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어 뭐야 얘 어 얘 나 어그로 끌렸어 아 아 야 나 뒤진다 나 어떡하니 트로피카나 아 거 죽었어? 죽었어? 형 죽었어? 거대 곰 있는 곳에 내가 옆에서 블루베리 먹는 거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더니 왜 쳐다보나 하면서 나한테 싸대기 세대 날리니까 죽었어요 오케이 기다려봐 벌 좀 잡고 금방 갈게 띠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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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돌아왔다 벌집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양봉 착착착착착착 만들었어 이제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 보겠소 3층에 갈거임 3층 3층 양봉하면 꽃 필요하다고? 아 진짜야? 꽃! 꽃! 꽃이야 그 2층에 있잖아 꽃 꽃 다고니한테 개맘잖아 꽃 좀 열었어 어 그러면 양봉을 여기에다가 할까? 여기? 아 여기 꽃밭이야 됐어 됐어 우와 어 개커 오우오오오우 여기에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꿀이 생기겠지? 꿀이 생기겠지? 으으야아 여기도 엔지 벌이 제가 그냥 잡아갈까? 염소? 어 그래? 냄새 맡아가지고 눈치가 좋네 여기도 벌집 하나 있다 다시 온다 나이스 여기도 벌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 기다려 헬파이어 니 침구 간다 ㅎㅎㅎ 이제 내려가자 다리로 와봐 다리 헬파이어 친구야 오늘 번지점프 같이 거하게 한 번 하자잉 여기로 떨어지면 돼 형 죽지 않을까 무서워서 도망가는거 아니야? 같이 지려도 돼 어차피 바다 거든!!! 어느 방향이냐? 저쪽인가? 저쪽이다 개무서워 분비물 다 쌌어 괜찮아 이썹부터 여기가 네 집이야 이름도 지었어요 얘는 블랙선더야 헬파이어와 블랙선더 잘 지내라구 우와 대박 이 descend구와 봐요 볼집 와봐봐 워 selber 꿀이 scarce 벌집 2개 얻었어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런식으로 아 좋다 좋다 벽에다가 화분 설치하면 관리하기 더 편하실 거예요 벽에다가 화분을 설치할 수 있대요 여러분 꽃 씨앗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화분을 설치하래 아 양옆에 두개씩 Murphy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대박 와 진짜 대박 오 있어보인다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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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킬께 답도 올렸습니다 네? 아뇨 야 좋다실 아무도 없는데 이걸 올리면 어떡해 어흐흐흫 어휴 큰 사고 날 뻔 했잖아 하하 다행이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섬이 하나가 또 있네 저기로 가봅시다 어어 그런 대로 가야돼 여러분 우리 왔던 섬 아닌가 살짝 의심이 되는데 이젠 됐을거야 그래도 여기에 쟤가 있어야 되는데 알파카가 알파카 대신에 곰탱이가 보이네요 저기 곰 맞아? 곰이지? 곰이 있다고? 곰이 있는 섬 어 그러네 곰이 있네 랜덤 섬 아니야 이거? 맞는거 같아 여기 목적은 없어 좌표 찍혀있는 섬이 아니야 랜덤 섬인거 같아 그냥 어 근데 도 몸미 있구나 야야야야 가가 있어 가만있어 이제 judgment 완벽해 야 꽃 있으면 좀 꺾어 어 오케이 나는 탐지기 오우야 바로 있어 그것도 굉장히 가까워요 여 염소도 있다 또 염소 아 염손돼 염소 말곤 없나 아 염소가 많이 나와 어 염소만 지금 3연속이야 오오앜 뭐야 이거 이상해 에이! 이거 뭐야! 빨리 다 와봐 빨리 다 와봐 빨리 다 와봐 이게뭐야 이거 봐 토템이 나왔어 먹어볼게 어 그냥 이거 이것만 있으면 외로워보이네요라는 설명을 가지고 있는 티키피스야 아 그게 다야? 진심 이게 다야? 이건 장식품인가 봐 어? 높이네 근데 여기 버리다 여깄다 여깄다 어 또 높이 있는데 어 벌 아저씨 불러와야 돼 이거 이 높이면은 플레이어 형 와서 벌 좀 잡고 가 어 잡았다 잡았어 잡았다 형 이거 티타늄 티타늄 금고 나왔어 나 먹는다잉 오케이 어 여기 티타늄 광석 4개 뭐야 이거? 맨 맨 맨 맨 맨 맨 뭐야 뭐 이상한 거 먹었어 아 이것도 장식품인가 봐 오 오 오 내가 하나 더 늘렸어 이제 꽃만 있으면 돼 꽃이 없어 근데 이게 날개가 여기까지 가야되는데 이것 좀 오면 되겠다 얘도 지워야지 이제 날개 몇 갓 날개 몇 갓 날개 몇 갓 자 한번 가볼께요 저 초 잠깐 초 금고일까 어? 금고가 아니에요 슈트케이스에요 뭘까요? 오 오 그래도 티타늄 광석이 나오네 여기도 나온 음 작은 섬에도 하나씩은 나오네 세개 다섯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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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이겨 빨리 형 안 돌아가 이거 안 돌아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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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엔진 하나 더 만들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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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밖으로 형 엔진 타겠어 부수려면 빨리 부셔 헤헿 어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혼자 이렇게 막 바닥을 부수고 있는데 그 바닥 위에 서있는데 그 바닥을 치워서 풍덩하고 빠졌어요 아니 잠깐만 뭐가 이렇게 많은거야? 어? 저친구도 필요하긴 하겠죠? 뭔네? 알? 알 났네? 아...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원샷 원킬 야 너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무섭게 생겼다 눈갈 좀 봐 사람 한 열어 죽이게 생겼어 얘 이름 뭘로 해줄까? 어 이글아이로 할까? 이글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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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아이 괜찮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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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이제 에르메스다 어 밤이다 어 뭐야? 어 뭐야? 오오 대박 근데 터지진 않음 터지는데? 우와 너무 예뻐 오오 오오 케이퍼 우와 야 폭죽을 몇 개를 만든거야? 와 여기 열 개 만들었는데 다 썼어 방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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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으면요 보듬어주면서 이제 털 밀어야지 돌새 사냥하기 현상감 걸렸습니다 아 진짜? 오케이 너이스 잡았어 잡았어요 오오 잡았어 와 겁나 커 야 좋아 거의 뭐 공룡이야 진짜 아 맞다 나 반대쪽 섬도 한번 가볼게 거기에도 있을 수 있잖아 여기가 반대쪽 깃털이 나오네 저도 받아야돼요 아 고맙습니다 와 새머리도 나오네 오오 하하하하핳 어때 오 오 오오오오 멋있게 생겼어 되게 나쁘지 않아 그냥 머리에 그걸 엉고있네 아아 그렇구만 이거 진짜 적장같이 생겼다 이거는 나쁘지 않아 그래 쓰고 싶진 않다 하하핳 안잡히는 걸로 봐서 저쪽 끝에 있네 오 여기 멧돼지도 있고 돌새도 있고 라마도 있을 것 같애 이정도는 어 진짜 맷새지도 있고 돌새도 있어 아 그래? 그럼 있는 각인데 아주 야생의 느낌이 야 이 자식아 뭐야 그럼 쟤가 뭐한 거죠? 왜? 아니jdz에가 돌새가 바로 앞에서 돌을 뽑고 있길래 싸대개 한 대 때렸더니 땅 안으로 꺼졌어 뭐지? 야 여기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슈트케이스 이거 어떻게 없어요 아 안 없어지네 아이씨 오 새로운 그림을 얻었어요 키고 가야지 와아 이야 이 아름다운 그림 좀 보라고 와서 내가 구했다고 뭐야 이거 이웃집 계란은 제목이야 어 내 연어 샐러드 어디갔지 연어 샐러드가 없어 이상한 똥국이 있어 내가 연어 샐러드 만들었는데 아 여기였구나 와아 와 연어 샐러드 뭐야 이거 봐봐 나도 보여줘 와아 진짜 맛있게 생겼다 대박 야 아스파라모스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야 근데 진짜 이거 연어 구운 것처럼 나왔다 진짜 맛있게 생겼다 맘맘매야 이런 손은 딱 한 개씩만 있으려나 형 여기 그냥 넘어가자 그래 좀 가깝게 붙어서 가죠 그러면 알았어 남아에 대한 집착 그냥 빨리 보고 오자 그러면 여기 그래 했는데 나오면 진짜 대박이겠다 얼른 다 내려 내가 정박하고 갈게 야 이거 한번 와본 데는 맞다 아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라마 있어 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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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꼭대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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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물총이 없어 어딨어 꼭대기로 오면 돼 꼭대기 꼭대기 나 올라갈게 진짜 있어? 진짜로? 진짜 있어 진짜 있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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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렇게까지 할 때도 거짓말만 정한 거 하면 안 되죠 귀인을 만났다 얘 라마 맞잖아 또럽는데 어 여러분 근데 진짜 그 염소들 생긴 거 다 다르네요 어 달라 어 묘하겠죠? 응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쟤? 야 쟤 진짜 희귀하게 생겼다 쟤도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 그물총이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라마를 못 잡는다면 헉 진짜 라마다 와 대박사건 그치 미쳤어 미쳤어 아 됐어 나이스 다 갔어 아아 야 대박 대박 집가자 어 염소도 다르네 진짜 아 형이 진짜 이쁘게 깎아줄게 얘 이름 내가 바꿔줘야겠어 귀한 아이 아 없네 아니 자꾸 이제가 짜잔 드디어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축하 축하 돌버진 인벤토리 너무 좋아 이제 다시는 죽지 않을 거예요 어 왜 도망 안가지? 아 우리가 키우네라 그런가? 어 얘 기운이 없다 야 바다로 하지마 정신 차려 뭐지? 아 야 나 기운이 잘했어 아 아 앞으로 죽지 않겠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게 아니었어 아 점토를 좀 캐는지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인벤토리도 있겠다 일단 그 돔으로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어 그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컴퓨터를 새로 맞췄잖아요 근데 세팅을 하면서 갑자기 심정이 철렁 가라앉은 거야 어 이거 세이브 데이터 날라간 거 아니야? 왜? 이러면서 딱 봤는데 다행히도 스팀 클라우드가 다행이다 아 아 진짜 좀 소름끼친다 그 진짜 세이브 데이터 날라간 거 그 조그만 나무판자 4개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와 그치? 아 너무 끔찍하다 접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얼마나 남았어? 500m 아 저기 보인다 아 이제 갈 준비해야겠다 물도 챙겼고 어 난 준비 끝 준비 완료 나도 먹을 것도 챙겼어 가보자 꼭 따라갈게 어 여기 겁내 깊어 바닥이 안 보여 아 오리발 없어가지고 개 느려 아 진짜 왜 꼭 뭔가 출발하면 깃털이랑 닭다리? 아 괜찮아 이게 스팀 안다는 거야? 아 미치겠네 야 상어가 상어가 다 안 물고 저기로 간다 그냥 같이 헤엄을 쳐주네 어 이거 올라가지네 대박 어 된다 된다 왔다 왔다 여기도 뭐 해야 되지? 아 다행이다 뭐 하다가 다 갔지 여기도 미용실이 있었어 우와 어 진짜네 어 진짜 미용실이야 시사이드 바버 어 아 안 들어가지네 깝이 아 이거 아쉽다 아쉽다 면도에 면도 딱 하고 싶은데 여긴 들어가지네 어 어 여기가 저번에 거긴가? 몰라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둘러보자 가자 4층밖에 못 가네요 와 님도 개무섭게 생겼어요 형도 마찬가지야 왼쪽 버터 ぎ 처럭 어 문도 지금 제대로 안 열려있는거 보니까 어 여기 와봐 일루와봐 여기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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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와바 어? 뭐야? 아 그래? 이거 봤던가? 생각보다 별게 없더라고 아 그래? 이렇게 넘어가서 가보면은 반대쪽에서는 못 여는데 아... 어? 여기 금고 있어! 그러네? 나무상자라고 돼 있네? 아 뭐야 내가 먹었는데 티타늄이랑 물트 줬어 눌러봤는데 별로 안 있네 삽질하면 나오는 그건가 보다 다들 이리 와봐요 반대쪽 그래서 맞다 우리 집라인 설치해야 되나? 여기로 들어오면은 창문이 있더라고 깨진 창문이 오 여기도 저게 있구나 어 저기로 올라가 있는가 오 야 이거 대박 길이 있네 우와 우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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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가운데 거 엄청 크다 이런 우연이? 어어? 옥상 어 나도 옥상이야 디용? 옥상까지 된다고? 여기 여기는 새 없겠지? 근데 왜 온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 어? 그거 뭐야? 다운은 뭐 먹었어? 볼트볼트 스크랩 유리 스크랩 스크랩 나에게 실망을 안겨줬어 이게 끝이야? 다채로운 쓰레기 이게 끝이야? 고작 그 자퇴 먹으려고? 여기로 못 가나? 여기로 못 가나? 길이 있을 거야 가나 죽을 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안 될 거 같아 아니야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형 갈 수 있다고 여기? 어 나 저번에 그렇게 갔잖아 가봐 냉 오오 오 이렇게 어허 아 와 여기 길 있어 길 있어 이게 된다고? 어 손에 땀나 여기 상자 있다 어 나도 왔어 유리유리 금속 쪽에 생물 연료 경첩 스크랩 경첩이다 우리 뭐 하는 사람들이야? 반대쪽으로 가보자 여기 점프하면 될 거 같지 않냐? 아 집 라인도 있네 여기 안 될 거 같아 색도 없겠다 근데 좀 너무 멀어 어 여기는 못 간다 이제 돌아갈까? 어 여기 길 없어 오지마 아 나 나 나 나 나 지릴 거 같애 여기 나도 사타구니가 찌릿찌릿해 난 이미 지렸어 형들 형 그니까 아직 우금이 저려 형 어 여기 점프 해볼까? 그래 이 집 라인 어 해보자 진짜 레전드야 내가 내가 봐주세요 죽으면 또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거든? 해보자 저번에는 데미지를 안 입긴 했는데 아 한 명만 하자 그래 내가 내가 해볼게 그래 후 간다 끼야어어어어어어어어엉 으잉 아 대미지 이뻐 어 맞추면 된다고? 매트리스다? 막혔어 여기 아 그래? 어차피 내려가야 되니까 뒤로 갈래 어차피 내려가야 되니까 오 좋아 좋아 뭐야 오오오 어이 개무서워 여기 이리로 내려와 좋아 어 여기 또 케이스가 있구만 뭐야 유리, 경첩, 스크랩, 볼트요 어 그리고 여기에 또 길이 있네 어 그러네 그럼 그걸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우와 우리 파쿠르 이제 바스턴가 봐 오 길이 없어 오 깜짝이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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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다 이제 내려가야 되나? 내려갈까? 응 내려가야 돼 길이 없어 할 데가 없어 로봇이랑 가능하면 마주치지 말고 어 로봇이 은근히 쉬더라고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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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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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잡아야겠다 잡아야겠다 야야야야야 아야야야 얘는 또 왔던데 잡았으 와 고장났다 아이스 어 쟤 터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여기, 여기 뭘까 골목 이거 파밍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카드? 열쇠줄 어 카드로 보래? 이제 뭐 들어가야 될 곳이 필요함 뭐야 쟤 왜 도망가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여긴 거 같은데 여기다 어 뭐야 뭐야 열렸어 여기야 뒤에 뒤에 어 잠깐만 여기 여기 얘 얘 화살 지금 꽂혀있는데 얘는 죽여야지 그래 도망가더라고 아 바로 고장 났네 됐어 됐다 이거 이제 화살 한 번에 파밍된다 일단 저기 밑에 들어가 봅시다 어 맨 들어가봅 들어가자 말기도 그냥 아파트에 어 그냥 평범한 아파트 근데 약간 입구가 특이하게 생겼어 음 8층이네 따몰 왜 그거 들고 있어 아이고 나먹을라고 ㅋㅋㅋㅋㅋㅋ 야 되게 총처럼 들고 있어 너 ㅋㅋㅋㅋㅋ 형 나 두두두 나갈것 같은 ㅎㅎㅎㅎ kaikki 8층 응? 이렇게 몽장한 부금이 나오죠 아고 나 거긴 뭐 있어? 여기 옥상으로 또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어 그러네 옥상에 뭐 있어? 어...니 없어 쓰레기들이야 어 옆 건물로 갈 수 있네요? 아 진짜? 됐다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집라인이 있네 어? 뭐야 집라인이 저쪽으로 연결되어 있네 아 일로 왔구나 어? 다곤아 어? 저기 중요할 거 같애 그렇지 않아? 집라인이 지금 두 번 연결되어 있잖아 어 맞네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아래쪽 집라인 타면은 저 옥상에 뭐가 있을 거야 어 여기로 점프해서 못 갈 거 같은데 여기는 농기 형 왜 조용히 우리 옆 보고 있어 무섭게 앞에 끊긴다 그래서 잠깐 보고 여기 위에서 아냐 거리가 더 멀어져서 여기 어때 여기서 아 안 돼? 여기 어때는 어플 이름이야 형 직광고 받았구나 아니 쓸 일이 없어서 아아아아아아아 knowledgeable 나머지 내가 미안해요 여기 근데 그게 이.. 저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달이 있는데 어.. 그러네 지금 나인도 연결이 돼 있어 와 뭐야 저기lar ensembles 아 5부정 많아서 아 저기가 최종인가? 그런거 같애 저기 저 건물에 들어가야되네 음 저쪽 어어어 맞네 유리창에서 짚라인 타고 쭉 내려와서 와 여기 기둥 이거 장식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옆 건물 짚라인 타고 저 건물을 일단 들어가야되는건가? 어? 연결이 되있는데? 어? 저 건물이 그냥 평범하게 1층부터는 안들어가지겠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그럴거 같은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거를 하자 그니까 여기 반대편으로 점프를 해서 후잇 아 되네 짚라인을 타고 대단히 짚라인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갈 수 있는거지 오오오오 오오오 오웅디 형 오홍대야 뭐죠 뭐죠 어 또 있어 이렇게 점프하면서 짚라인을 타봐 왈도와파 아하하하핳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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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 조용히 떨어졌구요 나도 한번 해볼게 오케이 아 진짜 찌리릿 자 점프하면서 아고아 나 죽을거 같애 나 간다! 나도! 자 왔어요 와서 점프 뛰면서 안돼! 점프 뛰면서 잡아! 어 나 죽었어 왜? 어? 형 죽었다고? 어딨어? 야 여기 여기 로봇 있어 내려가는데 기다려 기다려 어딘지 알아? 어 로봇 잡았어요 보고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씨 다 잡았는데 죽었다니까 어 그럼 난 여기서 내려가야 아 그럼 집으로 가야 되지 맞네 아 씨 귀찮아 다시 어차피 재정비 했었어야 됐어 다고나 이거 EXIT 열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게 버튼인가? 그냥 열렸던 거 같은데? 안 열려? 어 맞아 맞아 응 그냥 열려 여기 우리 배 방향인가? 여기 맞아? 여기 우리 배 있는데 아 저기 저기 있네 배 어 저기 있다 어 내려가자 아이엠 맘맘 돌 쓸 데도 없는데 돌 화살이나 잔뜩 만들어야지 화살 60, 90, 120, 140발 만들었어 형 왜 적당이라는 걸 몰라 너무 무섭잖아 돌이 쓸모가 없길래 아 만만치 않다 정말 여기 한번 자고 낮에 출발하자 아 그래 에쓰 자자 쿨 야옴 좋아 나는 준비가 끝나서요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갈까? 왼쪽이 더 가까워보여 왼쪽으로 가자 아 우리 저 밑에 지하 기지도 가봐야되는데 저기도 아직 제대로 다 아 맞아맞아 저기 가볼까? 이제 저렴테이프 있잖아 우리 일단 먼저 눈앞에 있는 저 타워부터 어떻게 해보자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저거 하다보면 까먹어 가운데 가운데 있는 거 말하는 거지? 어 이게 되게 길이 꼬불꼬불하구나 내가 이어져 있는 건물들을 좀 알아올게 아냐 같이 다니자 저걸 먼저 자 보면요 이 건물이거든요 제 눈앞에 있는 이 건물인데 이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들어가야되요 이 눈앞에 있는 건물 음 요 건물 저기저기저기저기 일단 쟤 죽이고 오케이 잡았어 그래서 이 건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나 싹 둘러보자구요 여기도 연결돼서 들어가야되나 올라가서 딴 데서 입구가 어 여기 뭐라고 써있어 키카드 리더 아웃 오브 오더 그러니까 키카드를 읽는 기계가 고장났대요 플랜테이션에서 엘리베이터 타래 아 이게 와 진짜 대박이다 아 그러면 거기 가야되네 다시 스토리에 딱 중점이 되는 이 건물은 이렇게 표지가 써있네 그럼 우리 플랜테이션 다시 가야되는데 그러네 지하로 갈 수 밖에 없네요 어우 야 오리발 없으니까 속도 개 느려 가 고 이쌈 승 승 승 승 승 어 나이스 그럼 가면 되는거 아닐까 서페이스 에리아 로 저 반대쪽은 뭐였어 그러면 모르겠어 가보자 아 여기가 닫혀 있었는데 방금 내가 고쳐서 문이 열렸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갈 수 있어요 어 아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 아 좀 타고 가는 거구나 빨리 가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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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아무리 봐도 작동이 안되는 것 같죠 빨간 불은 이거 다 고쳐야지 되는 것 같은데 여기로 가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치자고 저기 더 있네 아 진짜 조심해 이거 계속 찔끔찔끔 깎이다가 죽는다고 어 고쳤어 엘리베이터 다시 가봐 우아악 어 나이스 오케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우리 안간데 아직 빨개 한 군데 더 있어 우리 아직 한 군데를 덜 고쳤나봐 어 저쪽이 고쳐졌네 형 이쪽 이쪽 닫혀있었는데 여기 테이프 3개 필요해 3개 우리 안되지 않냐 여기 어 이제 테이프 부족해 파밍해야 돼 아 그럼 다시 올라가서 어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파밍해야 돼 다시 가야되네 으으이야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아파트를 다 들여봐야 돼 다 가요 다 뒤져야 돼 기억 잘 해야겠다 그게 그거라서 어 이런덴 뭐야 어 여기도 들어가지 들어가지네 안열려 안열려 빨간색으로 돼있어야 돼 문이 빨간색이 당긴거고 초록색이 열린거고 아무 불빛 없으면 못 여는거고 아 이거 길 헷갈려 죽겠네 어 형 여기 여기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다 이게 숫자가 있네 9번 9번 집이야 여기 어 그런거구만 오 11층 13층 있어 13층 있네 가보자 11층부터 갈게 오케이 뭐 먹어 맛있어 요번엔 상어고기 응 겁나 각자 둘러봅시다 진미야 뭐 특이한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네 테이프를 찾아야 돼 테이프 테이프 어 테이프 하나 찾았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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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다 봤어 이제 위에 층으로 갈까요 다 봤어 벌써? 집 3층 어 다 봤어 가자 가자 고고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소리지 어 뭔가 흥 흥겨운 소리 오 여기 뭐야 식물원 같애 어 그러게 개막 키웠나 대막 형 생각하는게 아니 미국에는 좀 그런거 많잖아 저 형 미드 많이 봐서 그래 요즘 미드 많이 보더라고 아 근데 덕테이프 지나친건가 왜 안보이지 여기 있다 안녕 농니형 어 잘 찾어 형 거 찾았어 형 어 거기 근데 유리창 깨져 있네 어 다고나 나 보여? 어 어디야 형 보여 어 어 여기 그 옥상 올라갈 수 있겠다 한풍이 타고 어 나도 가볼래 이 반대쪽 와봐 어 어 나 떨어졌어 아니 바보야 나 걸쳤어 근데 나 뭐야 나 저 형도 떨어졌어 이제 형까지 떨어지고 막 떨어져거든 거길 어떻게 올라왔어 차고 나 데려와 형이 올라와 이거 옥상 어떻게 올라가 근데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 이렇게 타고 실외기 아 하관 1층 어 나도 1층 다시 올라가자 다시 잘 올라와 응 지금 엘베 기다리고 있어 아 불렀어 아 아 여기 주새끼 있네 우리 뭐 저리 갔다 형 어이가 없어 어 여기 집 라인이 있네요 집 라인이 저쪽 반대편 건물로 이어져 있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대장님이 나아 우리보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약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 왔다 왔다 금방 오네 진짜 또 떨어졌어? 저기서 걸려 자꾸 짜증나네 진짜로다가 저기요 선생님 엘리베이터 소리 들린다 엘리베이터 소리 들린다 아 진짜 또 떨어질 것 같아 트라우마 생기와 또 떨어질 것 같아 점프 예비 연습 한번 좀 해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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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했어 아니 선생님 전 안될 것 같아요 아니야 할 수 있어 힘을 내 일부러 그런 놈 아니야? 웃길라고? 아니야 진짜로 모든 걸 다 걸고 계속 방송 분량 잡고 뽑는 거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자기 자기 놈 아니야 하이라이트 분량 다 뽑았어 이제 올라와 달리면서 점프하면 더 멀리 갈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 없어 도움 닿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붙어서 그냥 앞에 누르면서 점프해 아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라 어 나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위로 올라가자 아 있다 다행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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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네 이때까지와는 좀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집이에요 어 테이프! 나이스! 올라갔다 이제 회사 서랍에 왜 돌아살이 들어있지? 시장사 언제든 찔러 죽일라고 어! 테이프 다 모았다 어 다 모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험상 봤을 때 테이프가요 딱 알맞는 개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더 있어 응 좀 여유분이 있어 야생딸기 이거 블루베리도 저희가 지금 8개나 갖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거대 곰 어그로용인데 주변에서 많이 얻을 수 있지 오 좋아 굿 어? 여기 14층인데 12층 가보자 응 파밍하고 가자 아 그러네 실시간 인내의 숲이래 어이가 없네 와 여기도 엄청 넓어 코코넛 치킨 조리법 우와 어? 맛있겠다 어 완전 달달구리 할 것 같아 파밍 다 했어요 어 굿 갑시다 오피스텔인가봐요 자 이제 지하로 바로 갑시다 우리 오케이 맘맘매야 이제 저쪽을 고치면 돼요 자 한번 고쳐볼까요 고쳤어 엘리베이터 작동되나 나이스 이제 전기 꺼졌어 어 뭐야 전기가 아예 안 나 오 대박 어 맞네 오구 엘리베이터 여깃다 엘리베이터 오 나이스 엘리베이터 누군가? 여기는 못 여나? 아예 안 열리네 자 잠깐만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이리 와봐요 왜?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여긴데? 서로 이어져 있네 아아 같은 방이네 엘리베이터 바로 타지 말고 로딩베이가 있거든요 여기가 아마 맨 처음 우리가 잠겨서 못 들어갔던 그 문일거야 어디갔어 어 맞네 여기가 이제 물 지하실로 들어가는 곳 뭐야 다 어디갔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몇 층까지 있나 이거는? 0층하고 8층이구나 그러면 0층부터 가자 여기가 지하 3층이고 0층이 그라운드 플로어니까 여기 문이 잠겨있잖아 어 이제 열 수 있어 뒤에서 열 수 있어 이제 저렇게 들어오라고 아 이제 여기가 열리는구나 다른 루트가 열렸죠 이제 8층 가서 자 이제 탑을 갈 수 있어요 이제 좋아 후분되는군 어? 뭐야 일단 얘부터 조지자 어 오케이 고작 그거야? 왜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애 같냐 방구대도 있고 여기서 뭔가 파티했네 왠지 쪽 노트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발코니가 있네요 그러네 와 여기 뭐하는 곳이야 이제 노트 있을 것 같은 게 없네 3개 있고 어 올라가는 길 계속 있어 4개 있고 와 터큰 너무 많은데? 올라가서도 또 있어 짚라인이 있어 이제 이 짚라인을 타고 반대쪽 건물로 들어가야 돼요 형 갈 수 있지? 한 번에? 먼저 가봐 진짜 답답지가 prueba 내가 갈게 엊스 잠깐만 할 수 있어 점프 하나 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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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 명이다 마사도 없이 왜? 뭐고 interview 어 너가 베토벤 있냐고 야 없어 와 대단히 있네 대리석 계단이야? 이거 층이 하나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막아놨어? 일단 여기부터 와 여기 이렇게 되어있구나 와 대박 여기 파티하는 곳이네 연회장이네 가운데에서 누가 연주하면 여기에서 식사하면서 다 듣는거야 피아노 소리를 괜찮네 위에 다 똑같네 구조가 토큰 있으니까 토큰만 챙기면 되겠다 여기 좀 고급 상위계층들이 올 수 있는 곳인가보지 여기 위층으로 가야될 것 같아 여기도 뭐 없어 근데 사람이 없으니 와 여기 파는 거 있어 코인 파밍 거의 다 했어 형 그렇게 그렇게 기억하 주문하시겠어요 한 번에 두고 여기 깨진 유리창이 있다 여기도 늘 먹던 걸로 요건 안 깨졌고 저기네 여기가 유리창이 깨지고시군 여기가 바로 탑으로 이어지는 직통 짚라인입니다 아 맞네 요요 짚라인 야 나 똥마려 지금 긴장해서 어 너 오금지려 나도 갈라 생각하니까 웅장해진다 내가 두 번째로 갈게 저 내가 가볼게요 야아아아아아 쥬오아 어 저야 먼저 강진장 이어 간다 왔어 왔어 할 수 있어 으 으 으 으 으 으 오 됐다 좋아 좋아 한 바퀴 삐잉 돌아보고 뭐 있나?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로라고 써있네요 올라가자 아이유 와 이 사다리요 겁나겠다 어 뭐야 거기로 잠깐 걸렸어요 아아 나 떨어져요 우선생님 놀래라 오고 계셔 다왔다 너무 무서웠어 엘리베이터 있어 엘리베이터가 있어?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게 뭐야 왜 그렇게 돼있어 자 가봅시다 왜 슬슬 엔딩인가 그런 느낌 아 이거 업데이터 언제 된대요 여기가 1층이야 0층 가보자 2층으로 가보는데 다시 0층으로 가봐 어 방금 뭐 봤어 어 뭐 봤어 조용히 해 여기 문 열어놓으면 되겠다 한 번 열어볼게요 열어봐 내가 먹은 쪽지가 뭔지를 모르겠어 나도 지금 모르겠어 아 이거구나 말레이어 같은 언어로 노래를 부를 뿐입니다 물대포를 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중요한 단서는 없는 것 같고 어 자판기다 아 여기가 여기 어 이게 자판기네 와 코인 두개로 음식을 뽑을 수 있구나 대박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뽑아가자 형들 오 피아노 뽑자 오 나는 피아노 들고 있어 지금 포장 잘했네 라고 seize 다고나 니가 라디오 뽑아봐 라디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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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형 뭐 살거야 كان 코인 6개 남았거든 가방도 없고, 갑바! 갑바 없는 사람 있잖아 우리? 아! 아니야 차라리 가방을, 가방을 사. 가방? 우리 몇 개나 왔어? 끝이야? 어 이제 하나 남았어 코인. 예비용 가방 하나 얻었다. 뽑을 거 다 뽑았다. 어 가자. 약간 이런 재미로 하는 거구나. 이제 이 타워는 직통으로 갈 수 있어. 정말 기분 좋아 바꾸니까. 피아노 어깨 들고 있노? 어? 잠깐만 여기... 마지막 노트. 어? 그러네? 대형 창고 청사진 얻었고. 노트 얻었는데 노트 읽어봅시다. 아 창고 괜찮다. 창고가 있구나. 아 미친. 이거 비밀번호 예측해야 돼요. 이때까지 봤던... 이거 다 여기 있는 건물 이름 아니야? 여기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거 이름인 거 같아. 그러네 미용실도 있었고. 숫자가 써 있는 것들을... 어 거기에 숫자가 있겠지? 어 길에 번호들을 다 알아내야 되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까 미용실 있잖아요. 미용실은 확실히 아니까. 반대편으로. 미용실이 여기에 있... 아아 저 모양이구나. 이쪽으로 가면은 미용실이 있거든요. 먹을 거 다들 괜찮지? 여기 미용실이 1번이에요. 미용실이 1번. 여기에 마크 있나? 아아 중간이야. 세번째가 1. 세번째가 1이고. 아 근데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뭘까? 엑스테리오레인트. 이거 뭐 마카롱이야? 햄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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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좀 둘러보자. 햄버거 있나? 햄버거? 어 여기 있다. 어 대박. 홀로팅 패션. 이게 마지막이네. 맞네. 3번. 1, 3이네요. 버거킹 아니냐고요? 여기 뭐가 있다. 어 여기 뭐 있다.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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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게 맨 위에 거다. 이게 버거킹 아니야? 맞는 거 같아. 어 맞네 맞네. 어 여기도 바보 있는데 근데? 4, 1, 3이네요. 그냥 가서 이제 노가다로 봅시다. 그냥 기왕 보는 거 한번 다 보자. 그 마카롱 가게가 어딘지를. 아 여기 햄버거 가게가 있었네. 아 그러네. 햄버거 가게네. 아 맞네. 8이네요. 4813. 자 다시 타오로 돌아갑시다. 야 내가 열어봐. 어 형이 열어. 3514였나? 4813. 4813? 果야 왜이래? 야 꽉 잡아! 뭐야 이게 뭔데 뭔데? 에머전지 브린지 런치? 그러니까 이거 발사 되는 거야? 우리가 지구를 woohoo시켰어? 설마 이거 루켑트야? 뭐야. 야 우리 맨 위로 올라왔어! 이거 원래 저렇게 생기긴 했었어 아 그래? 뭐 할 수 있어? 잠깐만 저쪽에 연기가 났거든요? 뭐가 발사됐나 본데? 그러니까 뭐 막 발사된 거 같았는데 뭐지? 일단 여기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갑시다 빨리 내려갑시다 뭐가 발사됐어요 지금 어 그래 뭐지? 달라진 거 있어? 모르겠어 한번 보자 베타야 되나? 여기 바깥쪽에 있었으니까 베타야 보이지 않을까? 일단 여기에서 나가볼게 어? 저거 뭐야? 여기로 응?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 뭐야? 야 일단 배로 가 배 일단 배로 가자 어 빨리 배 타고 절로 가보자 아 저게 발사된 거네 저게 떨어져 나갔네요 지금 아 이제 떨어져 나갔네 아 옘 맘맘 그러고 보니까 대형 창고가 생겼는데 이제 형 대형 창고 티타늄인 곳으로 만들 수 있어 아 그때까지 티타늄을 열심히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지 아 다행이다 티타늄 쓸 데가 있구나 여러 아이템 라디오가 노래가 나오네 오오 라디오 우와 와 다고니 개멋있어 동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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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진짜 그러고 있어 야 그럼 나는? 피아노는? 그러면? 피아노는 그냥 설치인가 봐 아 그래? 피아노 들고 다니는 게 없지 아 그래? 여기 한번 놔봐 피아노 들고 있을 순 없으니까 형 위에다가 놓자 위에 여기 좁으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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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들이 힘낼 수 있게 너무 귀여운 발상이야 맘에 들어 어떻게 돌까? 우와 와 개 크다 와 앉을 수 있어 와 앉을 수 있어 쳐봐 쳐봐 오 잘 친다 오 칠 수 있어 어 개 잘 치는데? 진짜 앉아봐 빨리 아 형 연주해줘 뭐한거야 우리 되게 피아노 처음 보는 오라모탄 같아 형 형 대형 창고 좀 만들어줘 아 맞다 맞다 오케오케 여기다가 놓자 여기 그러면 와 와 미쳐 와 이멘초 와 와 대박 대박 이멘 봐 와 아 건조해 가볼까 스탑 스탑피 너무 가까이 붙으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약간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조금 더 와 스탑 스탑 가볼까 어 가자 바로 갈 수 있지 가자 가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커보이지도 않아 그러네 별로 큰 건 아닌 거 아니겠지 오 뭐야 아 오 뭐야 이게 어 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네 굉장히 어질러져 있어요 금고 있어요 여기 아 나무상자구나 파밍이구나 이거 노트 이거 또 티타늄 있겠네 아 노트 노트 추가했어요 노트 읽어보자 이거 바로 읽어봐야 돼 어 없었을 거라는 사실은 나도 아니까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절박함에 미쳐서 선을 넘지는 못하게 막으려고 어 조정실을 갖췄다고 사람들 다 가졌어 사람들이 이제 식량이 없어가지고 서로 거의 무법지대 상황이 됐었나보네 어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생존자는 없는 거야 난 무사히 뭐 몇 명 탈출한 줄 알았는데 그니까 이게 탈출 포도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탈출을 못 했나본데요? 응 못 했나봐 물탱크 오와 드디어 드디어 노트 하나 더 있어 어 빨리 읽어보자 아 끝이야 아 아 아 5410인데 아 이번 업데이트는 여기까지가 끝이군요 물탱크라도 한번 놔봐 놔보자 그래 이게 아마 이 중앙에 문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안 열리나봐요 응 혹시 나중에 이걸로 배 갈아타서 이걸로 조종하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닐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근데 우리 배가 더 좋아보이는 건 뭘까요? 으우 이야 아 어 이거 큰데 생각보다 오이씨 이제 이거 파이프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물뿌리개 다 꽂아야돼 이렇게 해놓을까? 어 어 나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인이 있네? 인은 또 어디야? 인은 어디다 여기 이게 나중에 다른 기기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정화시켜서 바로 여기다 꽂아 넣을 수 있나봐 우리가 이렇게 옮기지 않아도 아 뭐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꽃 좀 캐야돼 아 아따 경치가 좋구만 그래 우리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1편 다시 보고 오세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나 탄땡이 4장으로 시작했던 그 시절 하루 걸러 하루를 먹고 살던 ㅋㅋㅋㅋㅋ 딱 천배가 이 정도 크기였어요 여러분 아 라면 스프 한 봉지로 두 끼를 먹었지 ㅋㅋ 아 아 이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배를 꾸미는 거고 스토리는 전부 다 맞췄기 때문에 어 이 이후의 플레이는 이번에는 또다시 멤버십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아 나 그거 가입했어 멤버십 아 고맙다 진짜? 다 봤어 재밌더라 일단 챕터2의 스토리는 전부 다 감상을 했기 때문에 어 레프트의 정식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소고하셨어요 재밌었네요 다음에 업데이트 되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다들 고생했어요 유바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배 꾸미러 갑시다 이제 멤버십 영상 만들러 가야지 자 이번에 볼 게임은 무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텐모 게임 레프트입니다 우리 새얼간이들과 함께 다시 돌아왔는데 왜 다시 돌아왔냐 어 이번에 스팀에서 리노베이션이라고 레프트가 크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스토리가 추가가 된 건 아니고 배를 꾸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매우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새얼간이가 배를 열심히 한 번 꾸며보도록 하죠 우리 배 와 나 이거 진짜 너무 오래간만이라 좀 어색해 우리 남의 집인 것 같은데 저기요 집 주인님 어디 계시죠 지금 동물들 보살피고 있어요 잘 지냈어 루이 암스트롱 54세 그러네 루이 암스트롱 54세네 얘는 이름이 뭐야 이름도 다 까먹었어 헬파이어도 잘 있었어 헬파이어 다 죽었었지 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당황하지마 다 그래 지금 저기 님들아 님들아 이거 업데이트돼서 지금 아이템 파밍하니까 이런게 나왔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소포 선택 어떻게 뜯어 이게 뭐야 계속 누르면 돼 이거 한번 뜯어봐 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 들은 상태에서 어 좌클릭을 누르면 뜯어지네요 오 뜯었어 이거 뭐야 표지판 같은 거던데 아아 연구가 되는구나 이게 쓰레기통 이런 것도 되네 으음 와 저런 것도 추가됐구나 우리 연구대가 어디 있었지 모르겠어 아 이거 뭐야 연구대 여기 있어 님들 어 있구나 어 뭐야 이거 이상한게 있어 엔진 컨트롤스가 있는데 어 어 대박 뭐야 엔진 컨트롤? 아 엔진 한 번에 다 켤 수 있나보다 이제 어 진짜 아아 그러네 그거네 오마이갓 형이 만들어줘 난 일단 배 좀 출발시킬게요 배 어떻게 출발시키냐 얘들아 하하하하하하 사장님 아 똥강청이가 됐어 우리 다 기억을 잃었어 아 이게 7개월 만이더라구요 여러분 세이브 데이터 보니까 아 작년 11월에 가 마지막 세이브고 와 진짜 오랜만에 켰는데 기분이 좀 새롭네요 오 출발한다 오오오오 오 신기해 오 오 출발 오 대박 오 대박 이 웅장한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니 오 모든게 다 신기해 야 진짜 이거 업데이트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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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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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왜왜왜왜왜왜 오오오오 여기여기여기 오오오오 아 형이 누른거구나 와 어떻게 했어 이층 와봐 이층 오오오오오 이곳이야 아 인구야 인구야 누르기만 하면 뒤로 바로 후진 전진 다 돼 아 이게 이게 전원 버튼이구나 아 여기 표시가 있네 그리고 이게 전진 후진이군요 이게 전진이군요 아 그러구나 이게 지금 후딘이고 이게 전진이고 와 진짜 편하다 오늘은 그래서 컨텐츠가 뭡니까 오늘 배 꾸미기에요 형 형이 제일 좋아하는거 배를 하나를 옆에 새로 만들지 않을래? 배를 옆에다가 새로 만들자고? 응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없애면 되는거지 구형 배를 치우고 아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지금 굉장히 투박하잖아 배가 우리가 센스가 많이 부족한때부터 함께해온 배라서 고잉 메리오처럼 보내줄때가 된거 같아 배가 아 나 지금 눈물 나는거 아니야? 어 이거 태우는 기능도 있나?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부시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따로 배 어 그러면 이제 연결이 안되있는 판정인거야? 이게 계속 전진이 돼? 엔진이? 같이 붙어다녀 얘넨 섭외랑 한몸이야 사실상 좋아 그러면 옆에다가 배를 만들고 한번 해보자 으으이야 형 바로 옆에 섬이 있는데 섬에다 정박좀 해볼게 어 어 옛날에 또 이거 또 구 자 여기에서 이거를 누르면 와 그냥 다 꺼지고 딱 멈추는거죠 와아 개편해 아이템 정리 좀 합시다 뭐 이게 도끼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부술 수 있는게 딱 보면 하이라이트가 되네요 정확하게 실수 안하게 뭐야 이거 정리 왜이렇게 잘 되어있어 와 와 형 자재가 부족하진 않을거 같은데 그치 흐흐흐흐흐흐흫 여기다 만들자 와 이거 진짜 이건 별게 없네 그냥 쓰레기통이네 우리 열심히 했구나 아 좀 버려야되는거 쓰레기통에 넣으면 삭제되고 그런거 아닐까 내구도 애매한것들 막 못버리고 그러고 있었잖아 아니면 바다에 그냥 풀어놓던가 오케이 뭔소리고 이거 어우 야 상화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야씨 반갑다 싸대기 벌써? 벌써? 그냥 나도 좋은데 이제? 자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상어 어디 있어? 오오오오istle쬐 되네? 직접 쏠수도 있고 설치도 되는 거야? 오 대박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에 되게 의미없는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놀거리를 추가한거죠 다다다다다다다 와하하하 너무 이쁘고 이젠 뭐 거의 호캉스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호캉스가 엄청 유행이기도 했잖아 막 여행가가지고 막 부산하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는게 아니라 그냥 호텔 좀 좋은데 하나 1박 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아한 하루하루를 아 즐기는건데 요렇게? 아니 우리 인벤토리가 두 줄이나 늘어났었는데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저희 진짜 쓰레기통에다가 이걸 넣고 이걸 누르면 사라지나? 오오오오오오오옹 없어져버리네 대박 아 근데 우리 크기 배크기는 어느정도로 갈거야? 이만하게 갈거야? 지금 옆에 이정도 스케일로 하면 되지않을까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지? 아냐 이거 우리 며칠동안 좀 날잡고 하자 으응 아 1층은 좀 작게 할까 아니 형 이거 잠깐만 봤는데도 벌써 배 형태가 다 그려지잖아 이거 너무 스케일이 퀄리티가 너무 남다른거 아니야 형? 아 그래 너무 뛰어주지는마 아니 근데 너무 멋있다고 지금 딱 미친 숙년만 봤는데 벌써부터 고퀄이야 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아 깜짝 놀랐네 맘맘매야 설마 나 버리고 출발한거 아니지? 좀 가볍게 해야할게 배가 무거워져가지고 이게 아 그거 때문이구나 아 그러면 엔진이 또 과열되나보지? 아 이제 움직일 수 있을걸 이제? 아 진짜? 그럼 바로 출발하자 죽는다 아 기다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얘도 보내줄 때가 됐다.. 배도 진짜로 이거 보니까.. 완전 세련됐네 만들지도 않았는데 다 와아 어 근데 멀리서 봤을때 꽤 괜찮게 생겼는데요? 멋있는데? 응 우리 집 멋있어 어 좀 정 Gym 또 색칠 열심히 해놓은게 좀 큰거 같에 어 저 저 저 저 어 두렵지 않겠는데 어 잘 만들었어 형 보면 벌써 되게 뭔가 모양이 보여 가정적인 남자 같지 않아? 너무 매력있어 우리도 잘하고, 인테리어도 잘하고 그니까 어? 광대 올라간다 우리 형 이건 뭐지? 여기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감자를 버리지 마세요 월드비존 이거 내가 감자 버려가지고 두 분이가 하도 버려가지고 아니 언제 써놨어 이런걸 미친 형각심을 일깨워주고자 그래서 아까 파탄공우 버렸어 어? 이래도 아직 안간다고? 저 덧붙여야겠다 어 많이 부셨는데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닷 안올려서 그런거 아냐? 닷은 올렸어? 어? 닷? 닷? 닷 안올렸지 아이고 이 사람아 아이고 과보들 이거 어 앞으로 겁나 잘가 어 앞으로 미친 듯인가 아이고 이 과보들 아 개잘가네 어 우리 과거에 영광을 함께했던 배가 다 조금씩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에 아프긴 하네 뼈대만 남았네 부금이 암울해서 더 그런거 같아 와 나무 어디갔어 다? 아이고 큰일났다 크으아 자재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은데? 나무가 너무 빨리 났는데 이거? 어 뭐야 나무가 없어졌어 어 나무 다 사라졌는데? 자 이제 섬에 내려서 다 파밍합시다 아 난 준비 끝끗 먼저 갑니다 그러면 나무 열심히 캐고 있어 나 밑에서 금속 캘게 됐어, 그럼 일단 잠수를 해보자 잠깐, 여기 상어 있을 거 아니야? 상어부터 조져야 되는 건가, 그러면? 상구대 다 때리면 되겠는데? 그러게, 상처투성이야 어, 잡았어? 잡았다 어, 잡았다, 나이스 왜? 무슨 일이야? 돌새랑 상어는 좀 돌새는 여전히 귀찮은 존재로구만 좋아, 여기 나무가 은근 있어 기지 없어 기지 없어 어, 있어 나무 캔 소리 여기까지 들려 아, 여기서 뛰고 있었어 뭐야, 너 여기서 뭐해 나 저기서 태웠어 와, 멋있다 오, 뭐야? 아, 우주선을 만들어 놨네, 이분 진짜 멋있다 대박이야 와, 너무 깔끔해 진짜, 바닥 맨들맨들한 거 봐 근데 목재가 너무 많이 된다 야, 이거 우리 에피소드 3인가 2에서 봤던 여객계랑 정말 비슷하지 않아요? 바닥 선체가 진짜 이거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걸 우리 배가 보고 있어 너무 슬프다 우리 조금씩 이리로 옮길까? 야, 야, 야! 아직 뿌리지 마, 인마 아직 다 안심었는데 그, 뿌려버려 형 방금 뭐라 그랬어? 그 시설들을 조금씩 옮길까 해서 어, 알았어 엔진 엔진부터 옮기자고? 아, 아니, 아니 아니, 엔진도 옮겨야 되니까 뭐부터 옮겨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었어 1층에는 아마 엔진이랑 정수기 다 3개만 놔두면 될 거 같아서 어, 어 어 일단, 그러면 캐비닛부터 옮길까, 우리? 아니, 캐비닛 2층에 놔야 될 거 같아 1층 좁아, 생각보다 아, 오케이 아니, 여기 무슨 옷가게예요? 이거 마네킹도 아니고 허수아비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회수하는 데만 한나절이네 이거 갈매기 쫓을 때 써요 아, 맞아 그 갈매기도 이제 문 닫아 놓으면 안 들어온데 어 그래, 패치 돼야지 아, 진짜? 와 드디어 드디어 됐구나 버그였대 우리 욕 엄청 했잖아, 걔 어, 맞아 진짜 어떻게 딱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패치를 잘 해줄까 아, 이유 이거 꽤 멋있게 배를 보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갉아먹네 어, 되게 멋있게 막 고잉 메리오처럼 멋있게 보내줄 줄 알았는데 한 번에 태우고 잘가라 이러고 이제 새 배 옆에서 이제 쳐다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 서서히 죽이네, 서서히 아, 표현이 너무 웃겨 조금씩 목 조르고 있네 아, 농귀형표 요리 좀 먹어볼까? 7개월이나 됐는데 그렇게 상하지도 않고 맛있어 그게 마려운데 잼을 저뜨린 닭다리 크, 비주얼 보세요 김나는 거 보세요 지금 7개월 동안 따끈하게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요 으악 이제 짐 정리하고 다시 출발을 해 봐야겠구만 여기로는 부위물이 안 오는구나 코스트 위주네 아, 그래? 응, 그런가 봐 여기까지는 그물이 안 와 아, 그물에 아무것도 안 남겨 그렇구나 오, 지금 보니까 진짜 그렇네 아이템이 여기 중심지로 이렇게 오는데 이거 이거 다 부수면은 중심지가 그쪽으로 바뀌겠지? 그치 약간 검정꽃이 필요해요 잔댔어 우리 연료가 부족해 그럼 그냥 아예 정차 없이 떠돌까? 도수로? 그럴까? 어 형 머리 되게 좋더라 좀 속도가 느리기는 할텐데 꾸준히 갈 수는 있겠지 아니면 잠깐만 멈춰서 상어를 조져도 좋을 것 같아 상어? 오케이 상어 잡자 상어 일루와! 맛 좋은 인간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것도 떡이다 들어와라 어 먹을 것도 좀 챙겨야 되는데? 네 잘 마시니 나이스 착시 현상 여러분 이거 상어 고기도 낮이네요 한번 놔봐야 놔볼까? 오 상어 고기도 겁나 많이 차네 어? 아 상어 고기도 들어가? 어어 어 상어 고기도 겁나 많이 차 그거 써야겠다 요리를 포기하고 상어 고기로 넣어야겠다 어 상어 이제 기다려라 너네 자퇴했다 씨를 말린다 꿀 황 한자리에 걸려있어? 어 꿀이 왜 하나밖에 설마 꽃 강탈 당했니? 아! 이럴수가 어! 오케이 어 허수아비 치우자마자 꽃이 다 사라졌어 어허허허헣 아 진짜로? 진짜? 꽃 다 털렸어 양봉을 이쪽으로 옮겨버릴까 먼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그러자 지금 바로 옮기자고? 아 지금 아니고 꿀 한번 더 생기면은 내가 수확하자마자 바로 포기할게 오케이 자 이제 꿀을 회수했기 때문에 가져가겠습니다 빠르게 옮겨 주... 줄 수 있을까요? 농기형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회수한거는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을게 오케이 어 뭐야 나 우와우와우와우와 우리 뭐하는거야 괴롭히 SCI doctors predom Dafne 지루 어 보기에 후진 어 맞다 후진 있지 고 후진 가즈 너무 좋죠? 자 다시 전진 큁ا 부드럽게 빠집는 예음 아 이번 컨텐츠는 형이 메인이네 내게 나 배를 이렇게 잘 만들지 몰랐어 나까지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너희들도 같이 지워야될까 2층부터는 아니야 애인 여기부터 별생각이 없거든 바닥만 채우고 나면은 형의 계획은 끝이였어 그게? 어 바닥만 바닥까지였다 나훈아 여기에 심어놓은 꽃 다 회수해갈래? 네 이 정수기도 가져가야죠 정수기랑 엔진은 이제 놓는 위치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형 일단 빠르게 거기에다가 물품 모아둘 수 있는 장소만 딱 정해서 거기에 빨리 옮겨놓자 더이상 둘데가 없어 여기에 뭔가 이렇게 싹 올렸다가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게 진짜 생각보다 되게 힘든 것 같아 아 이거 엔진이랑 다 옮길 생각하니까 막막하구먼 그냥 2배로 계속 살걸 그랬나 아 2층 이제 완성인거야? 어 이제 이것만 지금 끝이야 아 좋아 좋아 고생했어 3층 다 조져 잘가 메리 어 여기서 보고 있잖아 점점 점점 쪼꼼해져 우리 배가 상어가 같이 철거해주고 있다고? 야 그런거 보이면 빨리 빨리 얘기해 어디 물었어? 친절하네 우리 용역도 불렀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층 다 했다 이제부터 우리 놓고 싶은거 놓으면 돼 조타실은 몇층에다가 둘까? 상이랑 창고가 2층이어야 될 것 같고 1층에는 엔진이랑 안만둬도 꽉 찰거야 아마 조타실은 그럼 3층인거야? 어 조타실 3층 아 근데 닷이 좀 애매하네 엔진을 멈추고 거의 동시에 닷을 내릴 수 있게 해야 되는 완벽한 동선이 필요한데 이거 사다리도 만들 수 있지 형 응 사다리도 돼 아 그러면은 3층에서 1층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사다리 이런거 만들면 되겠다 아 그렇게 맞네 조타실은 3층으로 해줘 형 아 그래? 2층도 될 것 같아 자리가 자리가 많이 남아? 생각보다 남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2층으로 하자 2층으로 한번 해보자 뒤쪽에다가 일단 창고를 더 옮겨야겠어 그 3층을 더 넓게 하는게 어때? 이 각도 그대로 이렇게 더 한번 더 올릴까 말까 지금 고민중이오는데 바로 올리라고요? 근데 하나 더 올리면 별로 안 이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너무 그릇처럼 변하려나? 나도 고민이 많다 바닥이 너무 그래 그럼 수직으로 올리잖아 아 모자라면 배 하나 더 가도 돼 옆에 형 그러면 쌍둥이 보트 컨셉으로 가는거 어때? 어 쌍둥이도 괜찮지 지금 만든거 그대로 여기 다 부수고 이 자리에 그대로 다시 만드는거지 똑같은거 근데 우리 그럼 오늘 잠 못자 어 가운데에 쌍둥이 붐을 넣고 넣는거야 여기다가 멋있을 것 같긴 하다 근데 두개면은 아 3층에 구름다리도 못 잡어? 어 뭐지 배가 멈춘 느낌인데? 그치? 아 이거 검은색 없어 연료가 그새 바닥이 났구나 너무 빨리 간다 아 우리 이거 빨리 바닥면적 줄여가지고 연비주행 하자 어 그래그래 어 그래그래 이렇게 된거 셋 다 배 하나씩 까지 하는데 하하하하하핳 아하하하핳핰 각자 관리하는거야? 배 하나씨? 어 근데 진짜 간직이 나긴 하겠다 진짜 그러면 어 진짜로 거기서 앞에다가 스테이사 피아노 치고 있잖아 어 근데 진짜 아무도 그렇게 안 할 듯 아기디어가 좋긴 했다 생각보다 넓다 올라와 보면은 되게 좁은 줄 알았거든? 어 딱 답답한 것 같애 올라오면 생각보다 넓네 2층은 되게 좁아서 다 안될 것 같았는데 다 될 것 같애 아니 근데 되게 궁금한게 2층인데 기둥 없이 어떻게 만들었어? 이게 그 삼각형 두 개잖아 보면 바닥이 삼각형 두 개짜리잖아 얘네는 공중에 떠 기둥을 푸셔도 안 없애줘 아 그래서 그렇게 된구나 아 그렇구나 아 기믹 미쳤다 아 기둥이 솔직히 좀 걸리적 거리긴 했거든 맞아 맞아 걸어다닐 때 기둥 이제 걱정 안 해도 아 역시 킹동원 아 진짜 개멋있어 여러분들 농기형 진짜 생방 한번 가봤었어야 했다니까 여러분들 자료화면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맞아 그 겉바속 좀 하니다 내가 으야 와 저거 뭐예요? 대박 진짜 배네 아 이거 그거 보고 와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거 진짜 배 잖아요 그냥 선 선내잖아 이렇게 대박 이렇게 창밖으로 보이는 저 아름다운 달빛 와 낭만에 빠졌구만 엔진도 한 두 개만 돌리면 될 것 같거든 여기서는 오 아 가성비 지리네 진짜 한 개만 줄어도 엄청난 건데 두 개 줄면은 그러면 엔진을 이제 잠깐 멈추자 아 오케이 엔진이 여기도 있네 아직 여기도 네 개 더 있네 우린 뭘 돌린거냐 예전에 아 엔진 두 개 더 있어? 두 개가 아니야 네 개가 더 있어 여기에 진짜로? 뭐하는 사람이야 우리 해적이야 우린 도대체 뭘 불린거냐 아 진짜 진짜 거의 다 붙었다 그러게 이제 보내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일단 도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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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물탱크가 날라갔네 아아 아 방금 만들자 만들면 되지 뭐 그래 뭐 물탱크는 그렇게 중요한거 아니니까 아이씨 아까워라 와아 아침되면서 이 공허한 우리의 옛날 배를 보니까 어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네요 그치 나도 아까 그래가지고 헐벗은 느낌이야 뭔가 아 좀 뭔가 아 이게 뭐야 헛카페 되게 아련해졌어 아 진짜 당탄빵으로 시작해가지고 진짜 그 나무판자 네 개 그니깐 진짜 아 이렇게 해놨네 어 좋아좋아 어 형 진짜 호질있다 어 이쁘게 잘했다 감각이있네 이형이 진짜로 어허 outcome 아 대박이지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진알맛이나 형 진짜 약간 인테리어 전공 가는 거 어때 좀 진짜 센스 있는 거 같은데 아니 1998년마다 애일날에 아 그래 좀 참고를 한거야 응 옆에 저게 참고하지 근데 이런거를 배우면서도 나중에 보람차고 기쁨을 느낀다면은 이쪽에 소질이 있는 게 맞지 그리고 지금은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형 잘했어 그치? 으쓱으쓱 으아 귀여워 카화이 열심히 했다 도끼 부서졌네 두 개가 없어가지고 도끼를 못 만들어 아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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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어 오케이 없어 없어 없다고 으하하하하 새로 만들어야 돼? 도끼 요거 요거 아 새로 만들게 두 개다 1층에 엔진부터 같이 깔아보자 우리 오케이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야? 두 개면 될 거 같아 거기 하나 놓고 이거 놔줘야 되나?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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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맞네 대칭도 오 진짜 딱 맞네 소름 끼쳤잖아 앞뒤가 반대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닌가? 이거 방향 다 타야 되나? 방향을 바꿀 수는 있는데 이게 전진 후진 했을 때 이게 다 동시에 바뀌냐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만 바뀌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뭐 하나 느껴야 돼 자 이러고 이제 위로 올리면 되죠 여기를 빨리 끝내버립시다 어느 쪽으로 올려야 되지? 형 여기 뚫는다 이거 파이프 위로 올려야 돼서 어디 뚫을 거야? 아 거기 거긴 뚫어도 돼 어 여기 맨 앞에 잠시만 기계가 없어서 잠깐만 위에 뭐가 있지? 어? 어 근데 이거 놓으면 부셔지려나? 이게? 삼각형 하나만 부셔볼게 아 부셔봐 없어졌어? 이게 뭔 소리야 없어졌어 뭐 없어졌어? 걸리 걸렸나? 헐 지탄리장 창고 어?! 진짜 어려이?! 오! 있어 있어 아 다행이다 진짜 야 이게 다 날아갔었던 거예요 여러분 와 이거 큰일났네 아 근데 우리 형 진짜 너무 착하지 않아요? 와 나 같아 쓰면 진짜 개 빡쳐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을 텐데 이거 캐빈에 날아갔을 때 맨 처음에 농기 형이 한발이 뭔지 아 괜찮아 괜찮아 이랬어 천사가 따로 없어 아 진짜 너무 소인해 그거 가지고 천사야 이제 나머지 성자를 다 옮겼네 벌써? 끝이네? 어 좀 나도 했어 벌써 정리 다 했어? 어 정리하고 있어요 와 나무 개 많아! 와 플라스트 개 많아! 지금 우리 배 움직이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어 점심 움직이고 있어 아 걸렸구나 어디 걸렸어? 아 그러네 목말라 어 뭐야 이거 으아하하하 바로 다 갔네 제대로 왜 꼈어? 어 빼고 있어 천천히 빼고 있어 배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잖아 여기까지 정리 싹 하면 이쁠 것 같아요 파이프를 으아 목말라 아니네 배고프고네 저기서 봐야지 어 뭔가 되게 전문적으로 됐어 좋다시리 아 대박 개 멋있어 하하하하 반대로 손잡이가 여기 있게 뭐야? 또 뭐 있어? 어 장난으로 활사하는데 우리 동물 맞은 것 같아 야 이 미친 진짜로? 죽었어? 아니네 완전 멀쩡해 아 맞았네 하하하하 이거 와 너 신궁이야? 이걸 맞냐고 어떻게 저기서 저걸 맞췄다고? 우습이야 너? 죽었어 그래서? 아냐 아냐 안 죽었어 그냥 목에 꽂혀있던데? 하하하하 되게 건강히 잘있더라고 아 여기 이렇게? 아 좋다 분위기 좋다 와 창고네 됐어 뒤쪽 창고 끝 일단 와 멋있다 오 마이 갓 됐어 됐어 미쳤어 와 개 미쳤다 진짜 와 진짜 이거 다 하면 할만 나겠다 됐다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빨리 2층을 만듭시다 돌아가? 어 돌아가는데 소리가 서로 방향이 다른데요 이거를 아 그거 맞춰줘야 되는구나 아냐 아냐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가지는 데 여기서 보고 있어 줘 다고나 보고 있어 내가 여기에서 이걸 틀면 어떻게 돼 동시에 다시 돌아가 오 됐어 됐어 완벽해 완벽해 이제 가면 돼 아아 너무 기분 좋아 후진 전진 다 돼 이제 얼간이 호가 아니라 어 이름을 지어줘야지 이제 뭘로 할까 아 그것도 고민이네 아까 뭐라 그랬었지? 네오 월간이라고? 네오 월간이 어 동물주 어디 갔어? 네가 없어졌어 또? 누가 옮겼어 라마? 아니 호주가 또 없어졌어? 어디 갔냐 얘 뭐야 탈주했어? 어디 갔어 두 마리가 다 없어졌어 왜 상어가 다 갇혔다고요? 야 교촌치킨 말해 네가 네가 잡아먹었어? 형 이거 마무리 생각해도 엔진을 하나 더 놔야 될 것 같아 속도가 안나 아 저기 다 부시면 될걸?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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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이 옆에 이게 있었지 이제 이 3층 빨리 만들게 야 그냥 어차피 목장 조진거 다 부수자 어 깔끔하게 그냥 맞네 제로부터 시작하자고 그리고 이럴줄 알고 뭔가 싸해서 우울을 엄청 많이 캐 놨어 내가 다 잘라놨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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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교촌치킨 네 친구들 어디 갔냐고 너도 막 갈거면 가 필요없으니까 가마 바다로 돌아가 문 열어줄게 바다 생물이었어 잘 살아야돼 아 진짜 갔네 아 저기 저기있네 살가 행복해야돼 어 저기 가는거야 형 도끼 있어? 어 어 나 도끼 하나만 줘 이제 여기를 아 도끼 좀 줘 줬잖아 아 깜짝 놀랬네 아 뭐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그래 내가 다시 던져줄게 던진다 자 왜 뒤로 던져지냐 저게 네? 버그야? 어 주워졌어 뭐지 난 다고니 앞에 던졌는데 버그인가 봐 횃불도 다 챙겨 어? 인벤토리가 부족해 이 횃불 좀 챙겨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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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또 안보이는거야? 잘 찾아 놔 이건 2피인데? 또 거짓말 치는거야? 아니야 아우 답답해 왜 자꾸 바다에 얹어주고 나보고 주도오라고 아니라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이제 끝난거야 저쪽 배는 이제 완전히 어 다 부셨어 다 부셨다 큰 적도 없다 이제 양봉장을 이 뒤에다가 난 너무 만들고 싶거든 여기? 요 자리? 어 어 괜찮을 것 같아 자리 나올 것 같지 않아? 주변에 근데 꽃을 심어야 되는게 문제야 아 맞네 근데 이제 허수아비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대신에 이제는 어 그치 실내니까 아 맞네 있는데 좀 있다가 좀 좁네 치울까 요 아 근데 하긴 요 아래도 있긴 있어서 될라나? 그냥 벽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그 위에다가 꽃을 설치하면 될 것 같아 어 그러자 그러자 어 하나 덜 들어갔어요 아아아아악 왜 왜 또 뭐했어 왜 왜 왜 그래 꽃이 다 펴져있는 거에다 물 주려고 꽃을 뽑아버렸어 아아아아악 그 꽃을 뽑으면 어떡해 어떡해 하하하하 다고나 왜 왜 왜 꽃을 뽑은 거야 새로 심을라고 아니 경기를 일으키네 안쪽에다가 여기다가 쓰레기가 왜 이렇게 하는건데 어 형 왜 큰일났어 우리 배 중심지가 계속 오른쪽 판정이야 아 진짜로? 나갔다 지금 쓰레기가 다 오른쪽으로 가잖아 형 이렇게 되기상 오른쪽에 겁나 커다란 어망을 만드는 거야 오른쪽으로 어망을 하하하하 날개를 오른쪽으로만 쭈악 뻗게 하는 거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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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위기를 기회로 어차피 나머지는 다 정할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유 다들 고생하셨어요 진짜 아유 네오얼간이 프로토타입을 하나를 만들어봤어 네오얼간이 프로토타입 만들어봤는데 조금 더 커야될 것 같아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벽을 다 부술까 아니 앞으로 그냥 조금 더 길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이나 뒤로 네 아니 그냥 일단 짓고 짓고 일단 한번 보자 음 하나 둘 어 뭐야 이게 우리 배라고요? 뭐 산 일이고 이거 왜 이렇게 이쁘노 왜 갈매기 소리가 들리지 위쪽에 감자파 먹나? 으아아아 꽃 아 저 아 아니 꽃 엄청 물어갔네 이거 아 저 배 빵빵한거 봤어 내가 아이씨 JMT 위층에도 하나 더 갈까요 여기는 꼭대기 층 오 저기 섬에 원주민 있어 뭐지 해안가에서 막 지금 멧돼지랑 뛰놀고 있는데 나네 야야야 이제 나 암소가 아 오 바깥쪽을 통해서 물탱크는 어디갔지? 우리 물탱크 어딨는지 알아? 아 물탱크 자체는 없어 만들어야지 그래? 아 물탱크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나 만들어야지 지타늄 세 개나 들어가네 어 그러고 보니까 탐지기 지타늄 세 개 없네 지타늄 열심히 캐야된다 어 어 내가 만들어 올게 할게 진짜 많네 우리 오늘도 4시간 꽉꽉 채워서 해도 모자랄거야 아마 괜찮이하자 어쨌든 업데이트도 얼마 안 남았대 근데 스토리도 어 그래? 아 진짜? 그전까지는 배를 다 꾸며보도록 합시다 어 그전까지는 해야지 이쁘게 새 출발해야겠다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에 시달리고 있어 매드에터 납치 노동력이 고잘나 매드에터 납치 용병? 용병? 와서 진짜 일만 시킬 것 같아 진짜 오면 하나도 안 알려주고 그냥 일만 시킬 것 같아 우리 다 저기 감자 캐고 있어 게임 끝날 때까지 게임 끝날 때까지? 어 어? 바하를 납치해서 요리만 시킬까? 어? 그것도 나쁘지 않다 미트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자꾸 잡템만 나오냐 인구 근데 진짜 안 나오긴 한다 그치 이거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아 다른 섬 있잖아 메인 섬? 그런데로 가야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아 여기는 가장 최신 섬으로 가보자 매드에터랑 바하 다 데리고 오면 이제 5월간이로 또 부지르겠다 이제 다섯명서 일만 해 5월간이 obok 또 목마르고 또 배고프고 어차피 배고파질 거 밥 먹어서 뭐 하나 어? 어차피 죽을 거 숨은 외심 지겨워 죽겠구먼 지겨워 죽겠구만 형 여기 빨리 벌 여기에다가 지붕 좀 쌓아줘 아 오케 이렇게 밀폐되게 앞에 전방에 잘 안보여도 되니까 어차피 3층에다 다시 올려 줄 거잖아 일단 대충 쌀게 그러면은 여긴 개음자방지 어 라마가 무늬가 진짜 이뻐 얘는 기린같은 라마가 있어 얜 잡고싶다 잡는거 없어요 형들? 있어 있어 어디있는데? 위에 위에 거의 꼭대기쯤 올라갈게 많이 올라가야돼? 거의 꼭대기쯤이야 어 이거 어떻게 들어왔지? 감자밭에 자꾸 들어오네 아 그게 패치가 안됐나? 패치 안된거 같은데? 이상한데서 들어와 와 얘 뭐야? 얼룩말이네? 그치 완전 귀엽지게 아 벽에 달린건 벽에 달린건 아 발견했다 잡았다 나이스아 어 야 앞이 안보여 너 왜이렇게 크니? 나 형 보고있어 뒤에서 그럴만하네 어 이 무늬가 확률이 8%밖에 안된대 아 진짜? 우리가 운이 좋았네 어 얼룩말 처음 봄 어 진짜 레어구나 이거를 이것을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깔아버리자 갓을 깔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워페어 저게 뭔소리야 이거 이게 Edinburghaupt 귀엽지만 감자뜯어먹는 겁이 아 감자뜯어먹고있어 이 밀폐된곳에서 이자식 유 벽에 벽에 붙인건 뜯어먹는것 같아 아하 이런참 괜찮아 근데 감자는 좀 먹어도 돼 진짜 감자는 먹어도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아 형 감자에 미친 사람이 사는 것 같아 여기 좀 무섭거든 진짜 와 100개야 한번 수확했더니 100개 넘게 나왔어 감자밭에 허수아비 한 개만 세우면 다 못 지키나요? 감자밭에 허수아비?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세워놓으면요 효과가 뭐냐면 갈매기를 쫓아내는 용도가 아니라 대신 몸빵이에요 감자 대신에 허수아비가 쳐맞아요 헌신적이야 대신 쳐맞아주고 그냥 그리고 허수아비가 몸빵을 다 하면은 이제 다시 감자 뜯어요 감자가 약간 그 군치맛에서 미트볼과 비슷한 존재야 밉지만 계속 먹을 수 밖에 없는 인정 밉지만 입에 착착 붙어 먹을 때만 cage 오우오우 와 찬바람 맞으면서 달리는 이 기분 야아 손이 한 장에서 어 갈매기가 보이지도 않아 감자 팥에서 계속먹네 깎이 quá, 제가 일단 죽을래 좀몬 깎이 밥 주듯이 심심nity 비 Sense 깎이 그것을 벽처럼 쳐놨는데도 먹어 어 루이 암스트롱 64세 저거 배고파하는 거 같은데 기다리면 잘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잘하고 있긴 한데 얘 좀 위험해 보인다 몇 세라고? 루이 암스트롱? 64세 개막아 몇 세대를 걸친 거야 64컬러냐 무슨? 전통 있는 가문이잖아 저번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소포를 뜯으면 이제 뭐가 나오잖아 레시피가 레시피가 나온다고? 응 응 탭 눌러서 제일 아래꺼 얘 다 있어 아아아아 음 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예쁘네요 여기 안에다가 음식 할 수 있는 오 우리 스프링클러 다 썼구나 그죠 그죠 나 지금 눈물 날라 그래 여기 조타실에서 딱 뒤봐봐 진짜 개간지 와아아아 와아아 Campaign Ladies 나무 다른 거 아 여기 시작 지점이구나 라디오 타워네 아니 라디오 타워야? 아 여기 이제 내가 목적지를 찍은 곳이 아니고 그냥 파란색으로만 보이길래 어차피 지나치는 곳이거든 아 여기도 추억이다 와 저기서 진짜 처음에 딱 저거 하나밖에 없었잖아 저기서 농화경 못 올라오고 그러지 않았었나? 아 맞아 아 맞아 어 추억이야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지 와 시리즈물 몇 편이죠 이거? 2편인가 3편 얘기 아닌가? 1편은 아닌가? 1편까지는 아니었어 2편쯤이겠다 그러면 와 다곤이 무슨 바주카 포를 씹어먹고 있네 아 이거 맛있어 아 기름져 좋구만 아 거의 도착했다 오 봄이다 어 여기도 오랜만이야 여기 나무 진짜 많잖아 근데 어 맞아 여기 나무캡은 좋을 것 같은데 가야돼 나무욕조? 나무욕조 미쳤다 야 나무욕조 빨리 만들어 지금 어 야 좋다 어디다 놨어? 어 뜨뜻해 소파 앞뒤로 아 벌써 몸을 담갔어? 어 담갔어 아 야 쥐기네 이거 어 이거 이거 이따가 인물로 국 끓여먹자 반조탕에 먹자 가자 응 가자 여기 나무 캐로 가는거지? 어 나무도 캐고 모르겠어 들어가서 봐야지 갑시다 여기 나무 짱 넘어서 괜찮을 듯 나무 다 캐자 아이씨 다했나? 어 주방 대충 다했다 아 저리 가 아 저리 가 아 저리 가 아 저리 가라고 아아 아 저리 가라고 아아 마체 돼 부러지겠다 나 집에 좀 갔다올게 5핀 짜리 녀석아 으아이씨 으아악 아악 죽었어? 오케이 우매한 녀석 으아악 어어 어 나 무기 없어 나 무기 없어 안돼에에에에엥 엉덩이 튀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고마워요 어 나 좀 찌렸어 근데 우리 침대 있어? 아 맞네 침대 없어 집에 안 없어 욕조 안되나 욕조? 소파에서 못살아나냐 한번 눕혀볼게 다곤아 엉덩이 언제 씻은거야 왜 이렇게 냄새나 좀 됐어 단 2, 3일 됐을거야 바닷물에 헹궈야겠다 틀린다고 침대 너무 열악한거 아냐 형 여기다 잔거야? 창고에서 잤어 아 나쁘진 않네 이거 치울게 출발한다 다 왔어 다 왔어 어디야 어디 어느 섬이야? 옛날 그 섬인가? 티타늄 티타늄 많았어 여기 사실 필요 없어 과일 구운 음식 나 돌 되잡으러 간다 괜찮은대로 근처에 세 봐 어 나 헬멧이 없구나 아 여기 흰색으로 다 하고있고 빨리 아 저 미친 돌새 진짜 죽일거야 내가 아 아까부터 돌새랑 싸워 기다려라 나무 아 여기 진짜 잘했다 형 굿 이쁘게 잘 아 아악 저 개샥 하아 어두워서 저거 보이지라는거 계단 뒤에 계단 뒤에 어 이제 계단 뒤에 들어간다 이제 어 이제 되겠다 아 저거 다녀올게요 아 뼈지판 좀만 더 만들자 잡았으 와 넌 진짜 내가 아무데도 안 쓸거야 갖다 버릴거야 얼마나 열미웠으면 이건 여기다가 안하는게 나을거 같애 야 여기 야 농담이 없지가 않아 여기 무슨 크리스마스 막 이런거 하는데 같애 와 뭐야 대박 아 진짜 너무 이쁜데 와 색칠 하나 이렇게 바뀐다고 색칠 마저 해야돼 진짜 크리스마스 아 약간 그런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와 이제 뒷부분은 다 만들어졌어 이제 나이스 나이스 좋아 아 이 직업은 뭐야 너무 이쁘다 와 이제 3층만 만들면 끝이다 여러분 천장 봐봐요 3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개크게 생겼는데 4개밖에 안 들어가 진짜 인테리어용이야 이거 이제 선두 중축합니다 이제 선미 다 만들었으니까 와 아고 아고 여기다 아 아 거기 있구나 다행이다 인고 하나 거기가 더 잘 나오는거 같애 어 지금 하나를 딱 했는데 바로 서류가방이 나온걸로 봐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 모르지 좀 더 볼게 그러게 여기 옆에 마무리는 좀 있다고 먼저 여기부터 좀 지읍시다 우리 오 확실히 여기가 잘 나오네 난 이상해서 뭐 먹을 거 없 어 그래 인고 하나 더 보글보글 보글보글 감자탕 와 진짜 이쁘다 집 대박 빨리 색칠하고 싶어 뭐야 저게 우리 배야? 무슨 섬 같이 생겼는데 내버벌 나 진짜 섬인줄 알았어 아 이윽 거의 다 만들어 간다 나이스 좋아 좀만 더 수고해달라고 킹동왕짱 진짜 이쁜거 같애 근데 형 배가 진짜 만족스러워 챕터2에 유람선 전혀 부럽지 않구요 맞아 그게 그것도 안 부러워 이제 통 비어있는 거 그거 갯돈같은거 누가 탔다고 그거 그니까 저같은거 우리 정돈 돼야지 어 뭐야 교촌치킨도 잡아왔네 언제 잡았어 펜치킨 돌아왔어? 어이 그랬어 어 얘도 잡아왔네 어 한마리 몰래 데리고 왔어 내가 어 약타라고 멀티의 멀티 와 미쳤... 뭐지? 여기는 완전 밀패인데? 왜 여기 들어왔어 새? 어 저기도 들어와? 어 이게 이게 벽에다 세우면 이런 것 같아 아니야 여기 밑에를 따먹고 있었어 여기 여기 밑에를 그랬어? 어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데? 이건 그냥 방법이 없는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감자 먹기를 기도메타 해야지 이거 어떡해 ㅎㅎㅎ 감자를 먹길 기도메타 감자먹기 기도해줘 이제 움직일까? 나무 또 모자란데 와 나무가 모자라 아 역시 공사를 시작하니까 나무가 모자라는구나 어 공사해가지고 배 닿았다 새섬 저기는 저기도 왠지 티타늄 잘 나오는 섬 같은데 어 뭐야 벌써 닿았어? 응응응응응 왠지 티타늄 줄 것 같아 여기도 음토 열심히 캐자 그래도 여기 실권 다 있다 다 잡았나? 아 잡았구나 형 또 앞이 보이기는 해? 안보여 전혀 안보여 어 뭐래고 이제 토대장갑만 다 두르고 위에 삼식만 만들면 끝이다 어 이거 뭐지? 아이씨 쓰레기 어 제대로 잡았다 아 되는구나 이것도 일단 배부터 완성해야지 좋아 와 여러분 꿀 쌓인 거 봐봐요 징그럽다 이제 해결된 건가 연료는? 어 연료는 완전히 이제 뭐야 뭔 소리야 떨어졌어 아 구멍도 파놨네 잘했네 귀여운 우리 바보 형 웃는 소리 봐 해 해버린다 와 여기 식당 좀 이뻐졌어 이제 감자 피트 많이 이뻐 많이 그릇 점토 아 식당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매번이 일이야 노동만 하는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사람은 뭔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동물인가 봐 맞아 일 안 하면 우울증 걸리잖아 맞아 맞아 진짜 어 우울해지고 그래서 군대 가면 행복하니 그렇게 불리지 하하하하하하 행복해지라고 이 이 이 이 이 산을 저기로 옮겨라 그게 행복해지라고 하는 거야? 응 행복해지라고 하하하하하하 아이엠 맘맘 형 진짜 진지하게 직업을 인테리어 쪽으로 가보는 건 어때? 근데 그게 내가 아깨만 잘 꾸며 아내는 잘 못 꾸며 근데 그것도 공부하면 되지 형은 센스만 있다니까 어 아니던데 형 아내도 잘 꾸미던데 형네 집 가보니까 아 우리 집? 우리 집 창고 갔잖아 아니야 그거 형 생전해고 저희 집은 술집이거든요 하하하하 거의 이제 맥주 기계랑 소주 기계 선물 받고 막 재빙기 선물 받고 그래가지고 거의 그 집은 술집 어? 우리 집은 내가 놨어 그냥 희쁨이가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아 그것도 편하겠다 형 한 번 또 놀러가고 싶은데 형네 집에서 먹었던 그 물회를 잊지를 못해요 물회 진짜 맛있었어가지고 물놀이하고 먹었던 그 물회 맞아 와 벌써 1년 쿨 돌았다 근데 그거 1년 전이냐? 2년 전이냐? 1년 반되지 않았어? 아 그래? 2년 전이구나 그렇게 오래됐어? 어 우리 꽤 됐어 진짜로 아 맞다 코로나 때문에 1년 못 봤지 맞다 맞다 아 그렇구나 건너뛰었네 어 왜 안 맞지? 아 감자 지옥 너 감자도 내가 저번부터 몰래 몰래 버리니까 농아 형이 꽃을 버리더라고 그래서 안 버리기로 했어 서로 타협했어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다 했어 삼촌 다 했다 삼촌 끝났어? 아 삼촌 다 했어? 그러면 배를 잠깐 멈춘 상태에서 내가 이거 다 위로 올릴게 오케이 근데 이거 색칠하는 거 이거 문양이 좀 촌스러워서 그거 채로 질문 있잖아 너의 흰색 플러스 회색 해봐 흰색 회색이나 뭐 흰색 핑크색 이런 거 괜찮아 흰색 초록색도 되고 흰색이랑 검증이 잘 없어서 아 맞아 흰색이 좀 귀해 내가 버렸거든 왜 버려도 그걸 버리냐? 진짜 너무하네 감자 어딨어? 버리기 전에 생각했지? 다곤이가 소중히 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밤을 산처럼 받을까? 진짜 잔인하다 감자 어딨어 이거? 여기다 이거 버리고 아 이것도 색칠이 되는구나 뭐야? 고고고 됐고! 고고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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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고아란 뜻은 아니었어 생체연료를 그러면은 일단은 위층에 모아두고 이따가 가지 않을래? 그러면 양봉장을 위로 올릴까? 이게 생체연료가 양봉장이랑 붙어있어야 될 거 같아서 야 이 새끼야 안나와! 아 대평하러 없다 너는 그냥 생체연료 발효장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그렇게 하는 거 나쁜 거예요 지금 어디 형님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 혼자 반신욕하고 있어 힐링 중이에요 밖에 비와가지고 오늘 아 선장님한테 걸렸어 일단 놔봐 놓고 나서 창고를 빈자리에 갈게 그러면 차라리 여기였지? 하아 목말라 목마르다는 말을 함과 동시에 제 와이프가 이걸 갖다 줬어요 짜잔 와 뭐야 그래? 오늘 자몽라임 갈아서 넣었어 어때? 너무 이쁘다 맛있어? 아직 안 먹어봤어 이 년아 아 요번에 그 공포영화 나오는 거 예고편 봤어요 형님들? 무슨 공포영화? 선저링? 랑종인가? 쾌국이랑 같이 만든 공포영화 그거 엄청 무섭대요 걱정 없어 볼일 없으니까 하하하 아 난 봐야지 누구랑 보게 음 혼자 봐야죠 누구? 형이랑 봐야지 하하하하 눈물 주르륵 나 섬 갔다 올게 네 오케이 여기를 통째로 창고로는 못 쓴단 말이야 시가 애매해서 아 이거 이쪽으로 옮겼구나 아 아이씨 뒤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 아 창고로 옮기지 말까? 아 씨 애매한 거 같아 그치? 아 옮길라니까 너무 힘드네 미생물 연료 정제기를 딴 데다 놓고 여기다가 그냥 이걸 놔야겠어 화이팅 형 하하하하 진짜 힘들어 보인다 어떻게 옮겨야 될까 왜 다시 모르게 이게 자라는 속도가 빠를까 니들이 죽는 게 더 빠를까 궁금하네 쟤도 털 되게 특이해 또? 또? 또 나왔어? 이걸 이제 한 칸을 빼야 되니까 이게 이상한 소리네 아니 근데 저번보다 라마를 들었을 때 시야가 좋지 않아요? 저번에는 그냥 몸뚱아리로 화면 전체가 가렸는데 그때 버그였나? 지금은 좀 잘 보이네 크기 차이라고? 아 그런가? 크기가 차이가 있어? 모르겠어 몰라 일단 가봅시다 아 이 개색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자 새로운 가족이다 얘들아 아우 야 이제 너네 좀 좁겠다 어 쟤 왔다 어어 확실히 크기 차이가 있네 야 어른이랑 애개가 있네 어 얘네 덩치 차이 있더라고 와 얘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얘도 굳이 얘 되게 세련되게 생겼지 얘 얘 이름 뭐야 츤하디우스? 츤하디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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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하게 생겼으니까 바다에 풀어줄까? 상어밥으로 줘버릴까? 아니야 근데 많을수록 좋아 아 야 야 던지지마 빨리 내려놔 하하하하 던지지 말래 형 나 출발할게 출발해도 돼 형 가지? 네 어 핸드색 이거 이제 옮기면 된다 셋 넷 다섯 다섯 해계져 딱 맞는다 되겠다 빨리빨리 잘하라 빨리빨리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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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줄까? 응 여기에 넣어먹을거 말고 그냥 씹어먹을거 그러니까 블루베리 스무디 하하하하 야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이지? 왜 이렇게 억양이 익숙하냐 블루베리 스무디 아오 이새끼 내 또놀리제 블루베리 스무디지라면서 어? 아 또놀린거 아냐 하하하하 맞제? 오 정확해 죽고싶다 여러분 소름이 뭔지 심지어 헤드폰으로 듣고 있어서 진짜 힛블리가 전혀 듣지도 않고 있었어 오 이 새끼은 넌 어 삼년동안 똑같아 한참 일이 블루베리 스무딜이라고 했어 하하하하하 cj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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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여기 있는 돌, 모래 여기 있는 형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고 이름을 적는게 낫지 않을까? 이거에 맞춰서 해놓을거야 기다려봐 아직 신경쓰지 마라 나무라고 써있어서 딱 열었더니 로프랑 나무 잎사귀가 개많이 들어있어 나 당황했어 어? 형? 여기를 양봉장으로 만들거야? 여기 왜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 아니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긴 아직 안 만들었어 양봉장을 지금 어디갈까 고민중인데 감자를 저 끝으로 넣고 감자자리에 양봉장 갈라고 이 자리에 갈라고 여기 가면 될거 같아 여기 동물이 참 많이 사는구나 염소도 있네 오케이 오케이 얍다 꽃은 원주민이다 벌 잡으러 가나봐 아 뭐야 벌이 나 다 무네? 한번도 물려본적 없었는데 벌,무음 내가 맨날 얘네를 물어봤지 얘네가 낡은건 처음이야 벌 먹어? 하하하하 바다가 무섭다 형들이 점점 이상해져 또 있어 오우 야 이 섬 못아있네 지렸다 쟤도 좀 데리고 갈까?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되는거잖아 지금 흰색이랑 검정 아예 없지 자 여기가 너의 새로운 집이란다 그 많돈 도끼다 어디갔나 뭐 뭐라고? 왓 왓 왓 왓 왓 뭐라는거야 아니 도끼가 다 없어져서 갈까? 양봉장 어디? 양봉장 저기로 어 거기로 옮겼어 어 형 꽃이 너무 적어 너무 적어? 더 갈거야 더 가면 돼 훨씬 많이 만들어야 돼 다 놀렸어요 차님 수고했음 어 나 출발할게 가자 으아 배고파 잠깐만 밥 좀 먹고 요리 없어 형 밥 빼달라 밥 바나나 먹어 바나나 어 바나나 짱 많아 바나나 먹어 바나나 개많은 지금 어 나도 아까 계속 바나나 먹고 있다고 나도 바나나 먹고 있음 아 이게 뭐야 열심히 일하는데 밥도 못 먹고 으우 야 개음자 여기서 내가 좀 먹고 오자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진짜 사람답게 살고 있다 전보다 다 바빠진 거 같아 너 어 더 바빠 나 물멍하고 있어 물멍 아 요즘 또 그런 것도 생겼나? 물멍도 있어 어 뭐야 물멍 밖에 못 들어봤는데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이 어항 쳐다보고 있는 거 물멍이라 그러는데 되게 사연 있어 보이겠다 뭐지 저기 갔던 섬인가? 갔던 데 또 가는 거 같은데 어 아닌 거 같아 어 저기 좀 크다 그러게 굉장히 큰 섬이네 야 그거 감자는 거의 무한동력이야 감자 해서 넌 없대요 어 이게 왜 어 여기도 감자 저기도 감자 부엌에도 감자 그냥 감자 맞지 않겠다 이거 지는 지는 얘도 지는 어 어 아이씨 어 보고 어 나 죽겠다 죽은 거 같은데 죽었다 나 좀 살려줘 보고한테 죽었어 아 이거 어떡하냐 나 심해인데 배 오른쪽 아래쪽에 어 알았어 내가 데리러 갈게 어딨어 잃어버린 귀농왕 장원 캐다보면은 만나게 돼 있는데 근데 좀 깊은 곳 어 알았어 앞에 미역도 세 갠가 네 갠가 있고 양배추 같은 거 있고 스크랩도 두 개 있어 여기 아 여기쯤인가 보다 오케이 알겠어 어 여기 보거도 있어 아 찾을겠다 플렘 형이 와 여기 너무 깊은 곳인데 저거다 저거다 야 보인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짱이다 형 졸라무소 물개신 같아 빨리 올라가자 오 돌아왔다 디비다 그냥 바닥에 어디 있는데 2층 중앙 쪽에 어 2층 중앙 쪽에 아 여기 오 야 완전 편하게 자 그치 와 야 피가 꽉 찼어 거의 배고픔이라 이거 완전 아 아 7,4%로 사는데 어 좋은 침대라서 헌덜리지 않는 편안함 일단 이거를 플라스틱 플라스틱 저 원신인 줄 알았어 말을 해야지 아 미안하네 근데 동시에 못 열어요 젠장 본인의 욕구만 얘기해 아 아 진짜 개웃기네 아니야 여기 이제 안 들어와 여긴 괜찮아 아 이거 왜 맞는 거야 어 어 형 나 죽어요 왜 왜 어디야 또 아니 죽지는 않았어 아직 근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어딘데 아니 못 올라가게 죽었다 아씨 돌쇠 저번엔 잘 잡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돌쇠 돌쇠 있는 위치 한번 봐봐 섬 정중앙에 있어요 옷도 엄청 경사진 곳에 샀어? 오케이 요새 배도 오는데 여긴 너무 멀어서 안 올 거야 우리 배 어딨어? 나 왜 사람만 잡으면 방향 감각이 상실하냐? 꽃 좀 꿨고 물로 먹자 형 처음에 이거 쓰러졌을 때 진짜 웃겼는데 진짜 그때 너무 웃겼는데 으악! 나 먹지 마 이 형 먹어 아니 뭔 소리야 침대가 금방이라고 걷곤 했네 아 이불도 고자네? 맘맘매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구운 음식 다 어디 갔나 배가 셉였어요 배다 이것도 다 구워지고 훔칠 거예요 나 밥 좀 먹자 지킨다 이거 봐라 이게 구운 고기야 개팩 오심게 진짜 이게 구운 고기야 됐다 미션 완료 배고픈 풀님을 위해 야채스픅 32개 와 뭐야 미친 거 아냐 미션이었어 거의 무슨 2티원 야채스픅 가게 사장님이네 다 모았어 안 풀고 모으고 있었어 진짜 너무하네 어쩐지 요리가 계속 안 보이더라니만 요리 한다고 하는데 뭐 들어가 있는 건 없고 아마 이제 괜찮지 않을까 어 수아필을 좀 아니 뭔 미친 벌목 사는 데만 한 시간 뭐야 어 어 뭔데 왜왜왜왜왜 애들 다 죽는다 배터리 으악 어 어 물 떠올게 됐어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가 어 물 뿌려 아 근데 그거 갈아 놨는데도 내가 아까 벌써 모잘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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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하나 갖다 버리자 제일 평범한 게 얘인가 어 걔야 걔 버려 그냥 얘 버리자 바다에 갖다 버려 버려 바다에 빠트릴게 그냥 어 아 얘네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진짜 키 들렀네 쟤 헤엄친다 쟤 헤엄 잘 치는데 야 잘 가 누가 보면 상어인 줄 알겠다 너 어 상어랑 만난다 어디 갔어 진짜 어 저 있다 쟤 열심히 가고 있어 야 왜 쟨 안 먹냐 잘 가 이게 패치돼서 동물들 굶어 죽지는 않아요? 아 진짜 어 진짜 안 죽어 이제 자 이거 뜯어 먹어가지고 상어 3마리 금속 30개 주개 30개를 만들으라고 이 미친 상어 3마리 상어 3마리는 금방 잡아 일단 조그마한 섬 다 들리자 조그마한 섬이 주개 캐기 좋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뒷발만 계속 나오네 변소 어 변소 나왔다 네 10이요 어 여기 개 좋은데? 여기 앉아서 이러고 싸 하하하하 안녕 안녕 너무 개방적인 냄새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냄새 가는 거보단 낫잖아 아 어 그럼 색칠 해줄게 이거 치질이야? 빨간색으로 변했어 이 형도 안 잡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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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방에 경치 보면서 얼마나 잘 싸겠어 지금 자주 오면 안 되겠다 여기는 많은 실험을 해봐야 돼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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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 뿌 뿌꾸야 하하하하 뿌꾸가 방금 여기에서 이렇게 몸을 틀더니 이쪽 손으로 스페이스바를 꾹 눌렀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뿌꾸 귀여워 자기도 놀고 싶었나봐 이거 봐 이거 봐 봤지? 봤지? 아니 왜 자꾸 키보드 눌러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녀석아 아 관심 끌라고 응 관심받아서 좋아가지고 아 귀여워 귀여워 죽겠네 그러다 게임도 하겠는데 아 아 저기 옆에 섬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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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셋이 방향 저기 좀 가줘 나 왜 안보여 형 몽골인이야? 아 살짝 옆으로 변논질러봐야돼 아 그냥 변논질러봐야돼 변논질러봐야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보면 안보여 기술 기술적이야 진짜 웃겨 일단 그물 강화 끝 진짜? 벌써? 그물은 강화 끝났어 요쪽을 안했네 오 멋있어 이제 이거를 상어가 못 부수는거야? 아니했다 이제 거북이 있어요 뒤에 어? 어? 어디 어디? 거북이 두마리 이리 빨리 뒤로 오셈 배 뒤로 오셈 오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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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북이 지저본다 야 오 나 아래에서 볼래 나도 우와 와 거북이 대박 커 오오 거북이 때려지기도 해 때려져? 어 때려져 때려져 안 때려져 때려져? 어 때려지는데? 어 그래? 피 나? 어 피가 나? 근데 우리 배 잡아라 근데 우리 배 어떻게 해? 야 우리 배 어디갔어? 야 우리 배 어디갔어? 우리 배 태우가 우리 배 우리 배 우리 태우가 우리 배 어떻게 해? 아 거북이 골랐어 야 이거 오리발 있는 사람만 겨우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리발 다 갖고 있지? 어 아우 야 나도 점프하면서 가면 돼 점프하면 아 상어 아 거북이 먹어 우리 먹지 말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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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하하하하 살려줘 어디가냐? 난 흘러가고 있어 하하하하 어 어 내가 상어를 조져야겠다 안되겠다 참수 아아 형 건져왔어 야 거북이 한 번 봤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거북이 거북이가 우리 암살했다 아 근데 거북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이건 진짜 나도 야 이거 죽여 쓴 것까지 합치면은 충분히 30개 넘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성공 아닙니까? 4개 4개 더 해야 돼 4개 형 이럴 땐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야 하하하하 조용히 있어봐요 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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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고급 호텔 같아요 이렇게 봐봐 형 그치 막 거기서 볼 때 더 멋있지 더 어 펜션 딱 들어온 거 같아 어 털 날려가지고 뭐요? 형 형 뭐 태산이야 아주 또 뭐해? 뭐하냐 후 미션 타고 형 사타고니의 활 속이 미션이 있었어 무슨 소리 뭐야? 와 지금 그게 뭐야? 정말로다가 사타고니 까르륵 까르륵 아 이런 식으로 뭐야 뭐야? 우와 찬장 너무 이쁘다 좀 비싸보이는데? 와 보관도 되네? 쩐다 와 형 나 충격먹은 게 서랍 3개가 각각 따로일 줄 알았는데 이 서랍 3개가 그냥 4개네 인벤토리 아 뭔가 조금 더 늘리면 어떻게 들려야 되지? 여기다가 보조보트를 하나 만들까? 난 형 말은 무조건 찬성이야 나도 그래서 대답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쌍둥이배 만들면 또 휑해질 것 같아서 쌍둥이배는 아무도 안 만들 것 같긴 해 아니면은 여기다가 공중에 뛰어서 막 비행기 같은 거 형 꿈이 진짜 엄청 크구나 근데 여기 바다야 형 아무도 안 만들 것 같아서 만들 수 있잖아 공중에 뛰면 만드니까 이제 똥을 만들 정도는 다 했으니까 어 다곤아 그거 잡으면 안 되는데 왜? 왜? 미션이야? 나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안돼! 내가 잡아야지 잡는 게 미션인 줄 알았어? 어 나도 나도 아 근데 애초에 상어가 필요가 없었구나 아 난 익사하면 되는데 우아 죽었다 다곤아 도와줘 아 어딘지 알고 도와달래 어딘가 있겠지 잘 자라 여기 있어 저기 있어 내가 보고 있음 아 혹시 다곤이한테 살아나기가 미션인가? 아니 아닐걸? 아 진짜 다곤아 여기 돈 좀 벌게 도와줘 고마워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다곤이한테 살아나기가 꼭꼬냈네 짜잔 미션 성공 급조한 거니까 아 나 갑자기 뭔가 되게 상황극 상상하니까 되게 행복해졌어 무슨 상황극 이런 섬에서 막 표류되어 있는데 우리 배가 싹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 어서오세요 하고 딱 태워줬어 지금 내가 딱 탄 상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해 배가 너무 이뻐 생사과고기 들고 그런 상상을 했단 말이야? 아니 그러다가 타면은 무슨 배가 와도 기쁜 것 같은데 아 먹는다 그건 그런데 해적선이 와도 기쁠 거야 아마 해적선 어 할머니 색 같아 다곤아 이거 봐봐 무슨 짓이야 할머니 반짓보리 같지 할머니 반짓보리 같지 않아요? 이거? 아 이게 무슨 짓이야 형 진짜로 이전시킨다 형 빨리 고쳐놔 진짜로 아 개시러워 알았어 알았어 아 안 해 형 나 싫어해 개 싫어해 도윤씨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도 가서 볼래 아 이 색깔 이 색깔 봐 아 아 근데 패턴도 나올 수 있구나 대박이다 일단 여기까지 했고 아 이거 닫기 하고 있구나 뭐야 이거 망고나무 아니야? 아 망고래 바나나 어 이거 좀 부어 가야지 파인애플 뭐 바나나 아닌데 이거 뭐 나 뭐 심한다 뭐 심은 건데요? 맞는 거 같은데 아 네 부다나? 바나나 매달려 있어 가까이서 봐봐 안달도 봐봐 어 그러네 귀여워 진짜 그대로 축소해놨어 그러네 미니버전이네 미니 바나나 어 가자 근데 이 상어놀이 하루종일 끓네 왜 안되냐 진짜 고래곤이네 이거 또 색칠이 되려나 딱 봐야겠다 지금 아니 얜 진짜 볼 때마다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 하하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오묘함 으으 야 저 섬에 저 길다란 거 깃발이야? 뭐야? 어 그러게 저거 뭐야? 뭔데? 깃발이 있네 어? 그러네 좀 특이한 구조인데? 설마 히든섬? 어 진짜 히든섬인가 설마? 아 진짜? 뭐야 진짜 깃발이 있네 어 깃발이 있어 특이하다 여기 처음 보는 섬이다 완전히 어 생존자가 있을 수 있어 조심하라고 무기 챙겨 어 연장 챙겨라 얘들아 이미 들고 있다고 뭐야 헬프라고 써있어요 헬프라고 써져있다 우와 진짜 대박 진짜? 어 야 히든섬 맞나봐 나 처음 봤어 이런거 왜 나는 안보여 헬프라고 저 나 이거 처음 봐 진짜 처음 본다 이런 섬 어 대박 우와 흰색 꽃 있고 나머진 어 여기 어 배도 있네 있어 우와 대박 대박 아 나 비행기 떨어진 섬 봤다 맞아 나는 아 진짜 그런 섬도 있어? 어 비행기 떨어진 섬도 있어 여긴 뭐 없네 난파선 섬인가 봐요 우와 여기 여기 와봐 루팅 안할게 라디오 있어 어 이거봐 어 어 어 와 선장 모자 있어 선장의 모자 와 진짜? 와 깜짝이야 그러고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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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도 있고 어 대박 개신기하다 여기 모자야 와 와 손장님이 써 손장님이 손장님 써봐 요오 약간 더 훌륭한 찐따가 됐네 어딨어 어 저기에도 남캐는 진짜 앞자리 같다 하이 와카리마시다 약간 진짜 그 일본의 남고 모자 같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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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거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천장이 더 중요하니까 어 뭐야 뭐야 자객인가 뭔데 몰라 누가 파다 쐈어 누가 쐈어 누가 난 범인을 알고 있어 누가 쐈어 난 너요 너요 아니야 나 아닌데 발 들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들킨 건가 연기가 어색해 맘 맘 맘 형 엉덩이 확장공사 잘 되고 있 와 어 엉덩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갈 필요 없어 어 좋아 좋아 너무 멋있는데 아 완전 쾌적하다 이거 좀 넓은 것 같아 어 그니까 우리 돔 한 번 가자 나무 한 번 수급하게 돔 가야 돔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언제까지 할 거야? 나는 괜찮은데 수술 마무리 해야겠지? 그래 나머지 이어서 하자 다음에 오케이 여기 있는 나무만 나 해갈게 오케이 저번에도 끝날 때 나무 없어서 나무 깨지 않았나? 아닌가? 어제 저번인가? 어 씨 기억도 안 나 와 뭐야 이거 왜왜왜왜 아 지금 터트리면 안 돼 해야지 얻어지면 해야돼 아 근데 진짜 오늘도 진짜 열심히 했다 다들 이렇게 매번 보람찬 거 같아 맞아 뭔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 이거 그냥 지금 터트리자 그래 내가 여기서부터 할게 난 여기 가운데 네 오케이 고 야 진짜 진짜 폭죽 느낌 난다 이렇게 한 번에 터트리니까 어 많이 터트리니까 너 왜 안 터지니? 쟤 하나 터나면 안 돼? 어 아이고 와 와 예쁘구만 근데 요즘 뭐 좀 같이 할만한 공포 게임 같은 건 없나? 나 요즘 공포가 좀 땡겨 그 멀티로 하는 공포 게임 있잖아 무슨 막 주식회사 같은 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귀신 퇴치해 주는 하스모 포비아 어 어 어 어 어 나 근데 저번부터 보면은 플렘 형도 무서운 게 나오면 비명을 지르는데 너와 형은 비명을 잘 안 지르더라 아 그래? 어 어 어 강철 심장이구나 진짜로 완전 저 형 그냥 개쩐다니까 그냥 우리는 막 기절초풍으로 하는데 저 형은 막 보면은 아 놀래라 그러니까 이 정도야 게임하다가 잘 안 놀라는 거 같긴 해 리액션이 없어서 오로지 그 이제 형급으로만 리액션이 되는 거야 형은? 어 어 아니 형금도 좀 욕 많이 먹음 리액션 불이라고? ASU 청도 들어와 요즘 가끔 다시 해달래 요즘 오늘 좀 본격적으로 좀 꾸며야겠다 오늘은 어 오늘은 뒤에 좀 키워볼게 오케이 갈게 맞춰 색칠할게 상가로와 가자 빨리 오케이 오케이 나무 좀 쾌로 가자 나무가 너무 없어가지고 도끼 좀 만들어 놓을게 내가 상가로와 다 와갈텐데 어 다 보인다 아 그래? 아까 렉의 정체가 그거였구만 형 근데 저긴 왜 또 가? 형 근데 저긴 왜 또 가? 아 나무 캘려고 아 오케이 여기 나무 진짜 짱인 거 같아 피울 필요가 없어 여기 오면 맞아 너무 풍족해 응 중간에 블리츠크래커만 조심하면 돼 우리 나뭇잎은 많아서 버려도 되지 두 명이 같은 나무 캘 수 있냐고요? 그럼요 장훈아 혹시 도끼 세 거 있어? 아니 나 이거 이게 끝인데 집에 많아 집에 집에 겁네 많은 오키 그러니까 갖고 올걸 형 내 것도 하나만 갖다 줘 어 불추다 아직까지 날 못 본 듯 막상한 녀석 바바샹 아 아 아 아 와 도끼가 몇 개야 아 이거 뭐 개박살내는 헉 변소가 드디어 박살났어요 어 드디어 진짜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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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구나 하다 하다 먹을 거 없으니까 저거 먹었구나 이 특이 취향인 상어가 먹었네 다들 안 먹었던 건데 어 어 거기 하고 있어 아니 여기 여기 상어가 확실히 이동 속도가 빠른데요 어 확실히 빠른데 우와 나 죽었어 우와 나 죽었어 나무 많이 누구한테? 상어한테 아 뭐하는 거야 형 아 미안해 아 근데 진짜 상어가 확실히 빨라 하얀 침대에 넣자 짜잔 나무 이 정도면 돼 아니 이제 더 얼마 없어가지고 어차피 가봤자 캘 수 있는 나무가 없어? 별로 없어 어디 어디? 형 근데 지하 아래쪽에 뭐 둘 거야 아직 생각 안 했어 침실? 침실하면 너무 좁나? 어디 어디? 우리 어차피 인원이 3명 뿐이라서 침실도 괜찮을 거 같겠는데 응 그만들었다 형 여기 나무가 좀 있는데 잠깐 멈춰서 갈까? 어 아니야 그거 안 깨도 될 거 같은데 다 끝났음 이제 이거 오케이 이제 배치해봐 우리 이제 레프트도 또 이제 스토리 나올 때까지 묵혀놔야겠네 그거 좀 뭐 해야 되네 아 잠수야 우리 이제 또 으으 야 오 나 알싸는 거를 직관했어 엉덩이를 부비부비하더니 으악하고 싸하네 앞에 저기 큰 섬 있음 오케이 요리 구운 음식 띄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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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시? 머시 죽일까? 당황스러운데 섬 도착이요 나 나무 캐로 갈래 문도 날 말리지마 갑자기 빨간색이 귀해졌어 어 오오오오 아 여기 괜찮네 섬이 당권나 너 똥꼬에 아직 화살이 박혀있어 빨리 뽑아줘 빨리 뽑아줘 멧돼지 잡지 말고 자세 잘못해서 뽑아줘 잠깐 얘 좀 조지고 아니 엉덩이 들이밀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빨리 뽑아달라고 니가 한거잖아 어디가 풀려 어 어디가 멧돼지 빨리 나도 뽑아줘 어 알았어 어디갔어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근데 너 날아다니면서 화살이 뽑혔나보다 그럴 수가 있나? 왜 없었지? 삼켰어 똥꼬러? 너 인마 자꾸 돌 던지지마 단둘이었으면 진짜 심한 말 했을거야 내가 말했어 분명히 캣 걔는 아니지 개지 어 나무도 꽤 캤네요 오옷 뭐야 이거 왜? 뭐야 이거 스케일 너무 커졌는데? 너무 멋진걸? 넓혀졌어 어 내 착각인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어 내가 여기다 다 끼워놨어 당훈이가 넣어놨구나 채워 넣어놨구나 아 잘했다 한 6개 정도 추가했어 야 이거 캐는데만 한나절 걸리겠다 야들아 연장 챙겨라 나무? 나무 캐자 예 형님 예 형님 어딥니까 요거 옮기면 끝이다 이제 자아들 가자 도끼 들고 왔어 아 됐다 다했나? 오케이 일단 출발할게 네 얘네 밭을 좀 살짝 줄여줘야 여기가 나는데? 대단히? 이것도 한 칸만 옮기자 그러면 어 뭐야 뭐 누구야 미친 피아니스트 누구야 어 지려 어떻게 저렇게 빨리 맞을 수 있는거지? 일단 여기다가 잠깐 상자를 옮겨 놓고 어 가옥닭! 어디? 가오리야 내 쪽으로 와 가오리야 가오리 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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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뭐여 어 부여 보여 보여 어 나 어 왜 잠수해 이제 잠깐만 collective 플레비 영도 잠수했어 백수했어 어디갔어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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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오라이 안 보여 가나 봐 배 앞에аются 돼 살려줘! 배 멈춰!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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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배 멈춰 임마 형 죽어! 아니 나 멀어 멈췄어 멈췄어 오오 빨라졌어 갑자기 형이 빨라진게 아니야 배가 멈춘거야 야 거울이도 있구나 거울이는 몰랐어 아예 아 쟤네는 공격 못해 새로운 애들은 아쉽네 아 가오리같은 애들 거북이는 같이 다니더만 거북이도 커플인데 커플 아닐수도 있어 우리랑 비슷한 처지일거야 그냥 같이 다니는 애들 저런걸 보다보니까 좀 더 기대되는데 다른 애들이 더 있구나 애매해해 우리 침실 언제 만드냐구요? 아 좀 기다려봐 리모델링 좀 하자 동기형 바쁜거 안보이니 동기형 짐 빠진다 침실 위치 한번 정해보자 1층에다가 갈까? 거기에 커튼같은걸 칸막이를 한 다음에 이쁘게 꾸며보자고 뒤쪽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봐 어떻게 이게 낫겠다 아 그냥 이렇게 해놓을까? 벽이 없어도 이렇게는 되네 여기를 지읍시다 이제 오 뭐야? 커튼 색칠 되니까 개이뻐요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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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빠져네 기통같은게 아 덕기 벗어났어 완전 새거였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일단 이렇게 배 모양은 완성 여기가 요렇게 하고 끝내면 될거 같고 아 여기 빨간색 칠해야되는데 빨간색이 없을줄은 몰랐어 플랜형이 어떻게든 빨간색 플랜형을 짜보자 뭐야? 근데 배가 원래 돛이 하나만 있나 이렇게? 왕 돛 하나 아니야 한 두세개는 있을텐데 어차피 얘가 그런 원리로 되지는 않으니까 일단 그냥 보여주기로 보여주기식이긴 한데 어 보여주기식이니까 뭐야 이거 돈 만들고 있었어 나무판자도시야? 아 진짜 도시인줄 알았어 짭임 이거 더 높게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짭돗 짭돗 짭돗이 발음이 너무 웃겨 짭돗 맘맘매야 이거 어떻게 안 뜯어먹는지 알아냈어 어떻게? 이거 지붕타일을 씌워야돼 아 지붕 바닥으로 하면 아니고 지붕으로 하면 되더라고 아 그럼 다 부셔 형? 아니 아니 위에만 위에다 지붕만 놓으면 돼 그 지붕 모양으로 된 거 있잖아 우와 검증됐습니다 아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하면은 바로 윗부분만 해도 되는거야? 나머지는 이렇게 약간 살짝 틈새 있어가지고 여기만 하면 될거야 그러면 이제 슬슬 나무 농장도 좀 치워도 될 거 같은데 어 이거 치워도 될 거 같아 나무 농장 좀 치울게 어 아 낚시나 좀 해야겠다 꼭 여기서 올라가서 해야돼? 그럼 조각? 이렇게 가까이서 형을 보는 건 처음인걸 어 거북이 또 있다 그리고 거북이는 진짜 잘 나와 어 거북이 두 마리씩 다니네 여기여기여기 나 보는 쪽 아 오오오 어떻게 발견했어? 뭐가 행엄치다 상어인 줄 알았는데 거북아 이거 물어 거북아 이거 온다 오 오는데 거하 아 얘가 약간 배 뒤쪽으로 온다 아니군 이거 이거 먹은 거야? 먹어 거북이가 같이 해감친다 동물원 올 어린이 동물원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야 형들은? 한 5년 됐나? 나도 나 진짜 오래된 거 같아 그쯤 된 거 같은데 옛날에 대학교 4학년 되고 나서 다 크고 나서 친구들끼리 동물원을 한번 갔어 되게 순수했다 어 입구부터 캔맥주 까가지고 등장 형 여기파이프 때문에 문을 못 만들어 이거 치우고 문을 다시 만들고 파이프를 돌고래당 문을 열어어 돌고래 잔터 어디에 돌고래 봤어 돌고래 3마리가 점프 뛰었어 바다에서 아 진짜 거짓말 진짜 거짓말 아니야 저쪽에서 거짓말이겠어 진짜야 정말이야 아 대박 이걸 치운 다음에 오늘 설치하고 다시 파이프를 보면 됐다 이거지 됐다 와 오늘 많이 뜨네 돌고래 저깄다 어디 왼쪽 내가 보는 쪽 우리 우리 배 오른쪽 배 오른쪽? 상어 옆에 돌고래 3마리 저거야? 저거네 아 조그맣네 엄청 상어보다 조그맣네 쟤네 가끔 점프도 뛰더라고 계속 보고 있어야지 여기서는 안 보이네 점프해주세요 돌고래님 오 convertondo 아 실제로도 돌고래가 배를 보면 호기심에 다가온 데요 혹시 돌고래세요? 동호수 자세히 알고 계시네 여기 돛이 너무 큰가? 너무 큰가? directly 돛 너무 커 형 이거 뭐야 그치 저기서 보니까 너무 크네 뭐야 깜짝 놀랐는데 건물 지어요? 아니 저걸로 두 개 가려고 그러면 여위를 좀 줄여주자 도시 배만 해 하아이으 나 어떻게 해 와자 아 제 꼈구나 저 사이에 들어간 것도 신기해 옆으로 해면 옆으로 나갈 수 있어 개걸음이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도비 소리 들리는데 아 몸 말라 아아악! 이거 어떻게 올라가? 곧? 사단이 타고 여기 사단이 있음 곧... 깜짝이야 다고니구나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싹 올라가는 데서 사람이 있어 너야 왔어? 위에서 이것도 스프 한 그릇 해요 와 이거 엄청 높구나 이거 이제 망로인 거지? 거기다 이제 망로 갈 거고 사람끼리 서로 밀 수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나도 다고니를 정말 진심으로 밀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 어 형도? 나도 우리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좁아 터진 곳에서 아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야 네 알 좋아 좋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고니한테 왜 솔로냐고 물어보라고? 다고니아 너 왜 솔로야? TV 거는 건가? 싸우자는 건가? 그럼 여러분들은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세요? 시비 그만 거세요 지들도 똑같으면서 맞아 맞아 나한테만 그래? 맞다 맞다 나 또 꼈어 살려줘 옆으로 개걸음으로 나와 안 돼? 응 쟤 똥싸는 노래 안 돼 안 돼? 감옥이야 수용소야 아 아 아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어? 몰라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들어갔어? 몰라 옆으로도 못나옴? 진짜 신기하네 안 돼 안 돼 아 나와잇다 됐다 했다 그 와중에 나와줬어 우와 첫 번째 돛 완성된 것 같아 오 완성됐어 어 약간 돛 느낌 난다 와 와 왕루 개멋있어 와 대박 멀리서 보니까 더 멋있어 저거 다고나 그 나무를 조금 진한 색으로 칠해줘 나중에 아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 흰색이랑 좀 대기돼 보이니까 개쩔어 괜찮을 것 같아 와 진짜 잘 보여 나무 색으로 진한 색 잠깐만 이게 집라인 놓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그러고 개쩔겠다 맞다 집라인 있었네 집에 아 집라인 놓고 싶은데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아 Santa 저 꼭대기로? 형 이거 어딜에 두고 싶은게? 중간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 저 뱃살 사이 뱃살 접히는 부분 접allas 저 차 저기다 놔가지고 한번 더 파서 이렇게 내려오게 지그재그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봤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엄마 엉덩이 치워 아니야 원 나가고 있던거 Legislato 하는 거야, 형! 오, 왔어! 오, 됐다! 오, 성공? 왔는데 설치가 안... 아, 안 돼? 아, 안 되는구나. 까비... 초록색으로 뜨는데 설치가 안 돼. 요거를... 바닥이 평탄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아, 하나를 더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냥 줄을 이어야 되는 건가? 그런 건가, 혹시? 아, 그런 건가 봐. 저게 왜 이렇게 올라가냐? 와하! 빨리 막러 와봐! 와, 저게 뭐야! 타봐! 에헤! 까아악!!! 뭐 하는데? 싹! 뭐야, 어디서 그러는 건데? 어, 쫌다. 와, 저거 타고 싶다, 야. 이거 노리기구야. 와, 대박! 이거 설치했구나. 이거 거의 노리기구야. 아야. 근데 올라가지 못해, 너네. 간다! 와, 집다인동구가 없네? 와, 대박! 와, 엄청 길다. 와, 겟쩌로. 이것도 괜찮은데.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겠네 아이엠 맘맘 아 또 거북이 친구들 왔어요 안녕 걔네 좀 많이 보이네 아니 고래는 안 보이고 보였던 애들 막 계속 나오냐 아직 거북이 있음? 아 까비 아 거북이 미션 있었어? 어 화면에 제대로 담기 아 거북이 형 저기 있네 형 형 형 형 온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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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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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고래만 보면 되는데 걔가 안 나와 그 큰 고래가 안 나오네 나도 봐가지고 다른 영상에서 이쯤 되면 구라인거 같아 근데 다른 영상에서 봐가지고 오케이 얘도 여기 하나 해적깃발이야 저거? 이거지 이거지 디폴트가 해적깃발이구나 집라인을 양쪽에다가 연결 또 되는구나 양쪽에 하고 싶은데 한쪽팔만 길어서 우리 우리 뭐하는 사람들이야 해적이야? 약간 해적 느낌이 좀 나는 거 같아 우리가 약탈할 수 있을까? 누구를? 약탈 당하는 쪽 아닐까 싶은데 머빈사슬에 최하이 최하이 뭐 뭐 하찮아 내 친구도 플레이밍형 팬이셔가지고 내 친구가 요번에도 물어보던데 같이 영상 안 찍냐고 같이 영상 안 찍냐고 나는 우리 아파트 7층에 사는 아는 동생이 플레이밍이 팬이더라고 와 진짜 그렇나니까? 영광인걸 그래서 그 얘기들고 처음에 엄청 놀라가지고 니가 플레이밍형 어떻게 알아? 이러고 여기저기에 많이 숨어있어 생라인 나 걸렸어 껴어! 이거 뭐야 짐작이 설치 잘못됐어요! 아 이 형 뭐하네? 뭐하는거야? 기사님! 기사님! 왜? 뭐? 왜? 왜? 선생님 기다리세요! 괜찮으세요! 불 한 모금 드세요 일단! 아니 어떻게 타길래 그게 껴? 물 맛있겠지? 와 그게 껴지네? 물 버림 어 됐다 됐다 다시 타봐 아니야 다시 타도 껴! 껴봐! 타봐 여기 이거 도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진짜 걸리네? 왜 아까는 안 걸렸지? 됐어 타봐 오!!! antom & 와 얘 타진다 대박 어! 소름끼쳐 나 이런거 못타 실제로 이런거 타라 그러면 좀 그럴거 같아 똥 마려, 핫덩이는 그래도 나중에 건짓점프로 하고싶어 형 우리 이제 뭐 하나야 해?! 이제?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permission 이제 다 만들었어 이제 오uction! 그러면 다음에는 배를 완전히 꾸몄다 꾸미긴 했으니까 색칠하는 거는 부가적인 요소로 더 깨작깨작 합시다 다음에는 아 좋아요 정식 리노베이션 업데이트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죠 마지막으로 집 라인 타러 올라가야지 나도 파인애플 한입 할래 형? 머리끄댕이 잡고 있는 것 같아 어 이게 그렇게 달어 말 하나 먹을래? 어 땡큐 형도 이거 먹어 진짜 땡큐 한테 안해 아 오케이 하나하나도 파인애플도 커팅처럼 오네 나 양쪽에서 쩝쩝거려 아 짬깝추 물도 안 모기면 칙하고 자 그럼 다음 업데이트까지 다들 빠이빠이 하자고 오케 오케 고생 했습니다 요고! 요고! 형 무서워 뒤돌아버면서 타지마 으아아아아아 손소를 지키라고 왜 이 형들 그새 또 쓰레기 다 죽고 다니는 거 같다. 자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빠이. 자 이번에 레프트가 업데이트가 굉장히 크게 됐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오히려 장작분들이 레프트 빨리 찍어달라고 업데이트 됐다고 저한테 많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다시 세 얼간이가 모이게 됐습니다. 이 네오 얼간이 와 저 진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거 거의 1년만이지 않나? 거의 그쯤 됐을까. 으악! 빠졌어. 진짜? 와 끝내준다 우리 배. 1년만에 찾아온 배. 우리 다고니 피아노 실력은 여전하고 좀 약간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같으니까 이거 저거 해보자고. 응. 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형 옷 바뀌었네. 되게 이쁘게 깔렁 부렸네. 어 옷 바꿀 수 있어. 어 옷 바꿀 수 있어? 어 시작할 때. 형 옷이 굉장히 이쁘게 바뀌었네. 저거 뭐야. 어 진짜 이쁘어. 그냥 혼자 트렌디하게 입었어. 초밥이 왜 있지? 만든 적도 없는데?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아래 상자 봐봐 여기. 어 내가 내가 꺼내서 이거 봐. 어. 우와 계란 초밥 봐. 야 초밥 너무 맛있게 생겼어. 야 초밥이 왜 있지? 우와 이런 게 생겼어. 못내줘. 어디서 했더라나? 이게 뭐야? 아 여기 여기. 뭔가 좀 많이 뜯어고친 거 같은데 기존 스토리를. 그니까 스토리가 있던 게 좀 바뀌었나봐. 여기서 보니까 무슨 놀이동산 같아. 아 이거 농아 형이 진짜 잘 만들어놨어 이거. 형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ㅋㅋㅋㅋㅋ 우리 그런 장면이 있었을 거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어 나 갑자기 기억이 싹 났어. 맞아 맞아. 일단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이제 맨 마지막 챕터에 이 5410 코드를 입력해 가지고. 좌표를 찾아가는 거지. 일단 가볼까 그러면? 그래 일단은 찍고. 가면서 천천히 이제 배도 뜯어보고 하자고. 음. 5410. 그래 보자. 야 야 몇 개를 싸는 거야? 너도 오랜만이어서 좀. 딱 지키는 거 3키로 하면 되네요. 냄비 바베큐? 냄비 바베큐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꽂아놨어. 어디서 얻었어? 레시피? 몰라 내 주머니 있대. 어? 아 이게 조금씩 바뀌었구나. 응 응 그런가 봐 그래서 초밥도 생겨서. 레시피가 좀 바뀌었네요. 야채 스크는 아직 그대로 있네. 음식이 더 그럴싸하게 바뀌었네. 와 신경 많이 썼다. 바뀌었네요. 연구 책상에 업그레이드된 거 없냐고요? 어? 뭐가 생겼어? 재활용기. 재활용기 뭐야 이거. 와 뭐야. 주스기. 주스기는 또 뭐야. 유리컵. 야. 유리컵? 고개 풀릴게 뭐야? 뭐야 이게. 잠깐 저기 좀 들릴게. 아 작은 섬 오케이. 어 섬 발견했어? 어 저기 있다. 재활용기. 아 주스가 생겼어. 아 쓰레기통 상위 후안이구나. 여기 안들릴거야? 들릴거야. 오 아냐. 서 내려. 가서 내려. 다고나. 아 주차적이 있구나. 가서 내려. 내릴 줄 몰라. 내 아께. 아아 아아. 아 아 아. 나도 내리란줄 알고. 아니. 니가 내리면 어떻게 여려. 어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내려야 된다고. 오오오오오. 아 재활용기 여기다 플라스틱 좀 버려야겠다. 해봐야지. 재활용기에다가 그걸 넣으면 어떻게 바뀌는 거지? 너무 궁금한데? 그니까 한 번 해볼게 일단 이거 놨어 재활용기 일단 놨어 재활용기 일단 놨어 뭐 넣어? 와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거? 뭐야 로우 모테리얼? 플라스틱 어어 버려진다 버려진다 어? 배터리가 필요해 형 내가 갖고 올게 간단베드리데스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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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한 번에 한 번에 이러는 거였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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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왜왜왜왜 형이 지금 물건을 계속 넣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계속 넣고 있어 아 진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재활용되면 뭐가 나올까요? 일곱하네 부엌에다가 주스 착즙기 하나 더 보자 아 착즙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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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주스 기본 음식과 결합하여 엄청난 음료수를 만들어냅니다 방금 렉 걸린 거 보니까 어디 어디 왔나 본데? 얌의 오오오오오오오 그걸 기억해?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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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s 여러분 오! 오! 멀리 오! 갔었네? 뭐야? 저게? 크레인인가? 왠지 여기 잠깐 들리는 기지일 것 같아 라디오 타워처럼 아닌가? 뒤에 뭐가 더 있네? 아니 뒤에 뭐가 더 있긴 하다 여기에서 뭔가 거대한 문명을 만들려다가 말았나 봐 아 그러네 짓다 말았네 어 아파트 짓다 말았네 아 아파트 짓다 말았어? 민원 들어와서 민원 들어왔네 어 두 개네 왼쪽부터 가보자 조그마니까 아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저거 있다 그 뭐야 짚라인 짚라인이 오른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나있다 아 그렇구만 지하에도 이렇게 있다이? 지하에 있어 킬? 이게 뭐야? 재활용기에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쓰레기 큐브가 나왔거든 진짜로 아이템 이름이 쓰레기 큐브 뭐야 이거 교역소에서 화폐로 사용한대 돈이야 어? 이거 쓰레기가 돈이 된다 이제 남는 재료들은 다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다 이제 넣어야겠다 이거 재활용기 여러개 필요할 것 같아 아 그러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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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점을 어? 여기 세동지구나 어 형 저 밑에 뭐 있어 밑에? 어 맞아맞아 밑에 엄청 깊더라 지하 깊은 곳에 뭐가 지금 거품이 일고 있거든? 아아 거품이 어 뭐야 이거 새집이야? 하하하하 어 대박 새집이 발판이 됐네 아 꼬렛 야 너도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다 죽어라 따라다니면서 같이 봐야지 진짜 그냥 건축을 하다 말았네 그래 짓다 말았네 형들 이거 없어? 아 맞다 저거 놓고왔다 안 챙겨왔어? 구매한 것들 형이 해 여기 뭐 가져갈 거 없나? 어 스크랩도 없네 이것도 쓰레기 아니야? 다 소송하고 싶은데 그니까 이거 다 돈인데 내 말이 시끄러 뭐가 대단인데 여기도 반대편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었군요 음 일단 위로 먼저 가봐야겠지 위로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근데 위로 가는 길 있나? 한 바퀴 돌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겠지 맘맘매야 유리장도 안 깨느냐 어? 여기 여기 이거 발판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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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얘네 어디 갔어 이리 와 어 왔었어 아 이게 어 벽돌로 쌓은 게 발판이고 아 아 이렇게 아 이런거 예전부터 잘 찾어 형 오 우와 게임 경력이 얼마인데 어 여기 노트 발견 어 우와 어 읽어준다 우와 그러네 이제 읽어준다 이거 어 배가 타려다orian 도시가 아 아 이렇게 어 어 이렇게 길이 나 있네 아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아니 미친 여길 가야돼? 점프맵이야? 아 미친 진짠가봐 나 어떡해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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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오케이 어 했다 안 떨어졌어 화이팅 역시 세파 한 번에 올리가 없지 우리 얼간이의 힘을 보여줘 우리도 할 수 있다 점프 바로 점프 그치 어디로 가야되지? 여긴가? 여긴거 같아 이 상자 여긴거 같은데? 여긴거 같은데? 어 음 그러네 여기다 꼭짓있다 길이 마치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잘 나있네 그니까 발 보으라고 아 아씨 아 나 미치겠어 아 나 고소공포측인데 아 막 간지러워 사타고니가 막 저릿저릿하구만 오우 야 여기는 진짜 위험한데? 어 나 바람에 뛰었다 아 여기 잘못 뛰면은 어 직사다 다고니 빠졌어 다고니 빠졌어?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다고니 잘 올라올거라 믿어 아 좀 기다릴까 같이 보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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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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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형 따라갈게 뭐야 유매한 놈 저기 둥지가 있죠 아 여기부터 이제 사다리가 있구나 어 그러네 아 나 물을 안 챙겨왔구나 형 물이 있어? 조금 있는데 어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어 나 두 병이다 어 나도 나도 물 두 병이다 아 원래 우리 물 두 병실 땐 뭐야 맞다 맞다 다고니 몇 층쯤 왔어? 어 다왔다 다왔어 다왔어 아이 좋아 너 다 esos 아 이런데 수리하시던 분들 대단한거야 아 너 onlar형 피셨나보네 왜 향군내가 안아 좀 내려가 봐 어 여기 뭐야 열려야 열려 열줄 어 이거 움직일수 있나봐 불고 Nirva 어 뭐잘 어 잠깐 열쇠가 필요해? 움직이려면 열쇠를 꽂아야 된다 아 Tomb savings 일단 위에부터 볼까 우리? 응 그래 저 반대쪽은 여기에서 타면 되는거고 어 위로 올라가보자 그래 이거를 떨구는건가? 뭔지 모르겠다 아직 설마 여기 뭐 있진 않겠지? 어? 형 여기 굉장히 수상해보이는 아이템이 있어 이거 뭐야? 마약 아니야 이거? 또 시작이야? 아 뭐야 수박 하나 줘 수박 하나야 수박이야 여기다 수박으로 나온다고? 누가 수박을 여기다가 꽁쳐놨네 어? 형 청사진! 전기그릴! 전기그릴! 와 그릴이 전기야? 와 노트도 있어? 이제 불 안펴도 돼 아 이거 안해도 되지 아 이제 장작 안 떼도 내 말이 대토 대토? 뭐라고? 폭풍을 만나서 얘가 훔쳤대 쓰레기네 불이 잠들었을때 세벼대 누구껄을 세벼대 흘러기 그니까 여기 이 도시에 오는 사람들마다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 물건을 다 훔쳤대 와 밑에 엄청나게 좋아보이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우리 배였어 아 맞네 딱 시야가 딱 그러네 더 올라가보자 멋있어 응? 또 올라가 응? 응? 됐다 어? 여기 또 좋아보이는 상자가 오 쓸만한 거 나왔어? 다 쓰레기 여기 여기 문있다 이거 여는건가? 정책같은데? 뭐 상호작용 안되자 그치? 어 뭐가 필요 이런것도 안 뜨고 뭐야 그럼 결국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건가? 농아형이 봤던데 가야되는거 같다 느낌이 아치? 아이우 나 그냥 타면 되는건가 이거 그냥 타지나? 어 장착이 되어있구나 응응응 야아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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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각이 보이죠? 저긴거 같애요 저깄에 어 저깄에 어 여긴거 같애 응 맞네 어 형들 잘 춰야죠 아무것도 아닌거 같은데? 아니라고 어 여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로 갈수 없네 그러네 뭐지? 지하인가 그러면 설마 잠수해야되나보다 그럼 내려가보자 이제 잠수해보자 자 갑시다 일단 상어 준비 오 오 오 오 오 뭐야 이게 뭐야 뭐가 있어 해파리 해파리야 와 대박 해파리 짱 아 이거 지하로 가는 거였구나 뭐야 얘네 가까워지니까 길을 막네? 어 길막예팔이구나 아 열린다 아 이게 기다리니까 열리네 길이 오 약간 일종의 패턴이 있는 거 같아 노트 발견 아 아 아 아 나도 못 안 열어주는데? 입국컷 당했어 아 좀 기다리면 열어준다 아 이게 산소인가? 아 아 여러분 여기 산소 공급해주는 데가 있어요 아 있어 있어? 공기가 있어? 아 아 아 아 아 이게 산소 공급 어 그렇게 너무 가까이 붙진 말아줘 형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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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문 열리나 안 열리네 여기 안 열려 여기 열린다 여기 열렸어 여기 어 여기도 열린 어 뭐야 어떻게 열었어? 여기도 열려 열려 열린 열리는 데가 있나봐 아 일단 이 방부터 보자 어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아 깜짝이야 놀라 토로하기가 있어 토로하기가 있어 사나가지 없는 어 뭐야 징그러 뭐야 죽었어? 뭐 줘? 나 코스튬 받았어 아 너무 징그럽다 우와 대박 형 간지 진짜 개작사람 왜? 위치 좀 있네 와 이거 보면 깜짝 놀란다 형 짜잔 외계인 같아 완전 간지 와 괜찮다잉 와 이게 진정한 간지지 어 이거 혹시 불 자동이야? 어 불 자동이야 아 불빛 진정 은은하지만 계속 달광하네 아 저기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네 일단 방부터 먼저 보자 일단 아까 열었던 방 그래 어 이게 뭐야 이거? 아 아이템이네요 뭔가 되게 많네 형이 압템 압템은 그냥 먹을게 어 어 뭐야 왜 왜 방금 이유가 뭐지? 막 방금 지진같이 오 그러게 그러니까 꽝꽝하는데 아까도 병원이 없어서 몰랐는데 계속 막 쿵쿵 이러는데 저 저기 열려있는데 아 재밌는데 이거 뭐야? 어? 스포트라이트 부품 응? 노트도 있어 어? 사용 아이템이네 아 어디 고쳐야되나 보다 어 오케이 이거 없애는게 있었는데 이 위쪽은 그냥 진짜 숨쉬는 공간인가 보죠? 아 숨쉬러 왔어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이 약간 이름표 붙어있는 이 선이 있잖아 이게 부표인데 위로 올라가면 돼 위로 올라가면 숨쉴 수 있는 공간다 어? 아 그러네 아 그렇구나 막혀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여기 위엔 아무것도 없네요 어 근데 꽤 어둡다 이거 벗고 헤드라이트로 그래 이거지 헤드라이트라도 벗다 이래야 제대로 보이지 그치 되게 허접한 기지인 줄 알았는데 오피스텔이네 그러게 이런데에서도 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검축을 했었던 거잖아 근데 하다가 말았던거지 아이엠 맘맘 자 다 봤고 이제 위로 올라가자 아이엠 맘맘맘 자 다 봤고 이제 위로 올라가자 아 나 초롱하기들아 여기로 옆에 그치 여기지 어 오케오케 오 저거 뭐야 또 꽉꽉꽉꽉한다 어 자꾸 흔들려 화면이 그러게 여기 밑에는 없네요 아무것도 여기 따라갈게 여기도 아마 파밍이겠지 깜자 요리 여기서 딱 보니까 부품 찾아야되겠지 우리가 지금 찾아야되네 어 여기있다 스포트라이트 부품 어 그래 그 스포트라이트 부품을 모아야 되는 것 같아 이거 하나 더 줄 쓸게 아 이거 아 이거 그 톱니바퀴 같은 거구나 예전에 어 그치 그치 어 어 약간 그런 느낌이다 난파손에서 어 지금 돌아다니면서 찾아야되는 것 같아 어 여기도 하나 더 찾았어 오 나이스 아 굿 잘 찾아줘 저기 여기 나갈 수 있는 곳 아닌가 다 봤나 내가 해본지 똑같아 내가 아 그러네 창문 있네 다 본거 같애 응 다 본거 같애 이 층 여기를 내려가자 이제 내려가서 어디로 가야되나 이제 진짜 아래로 내려가야지 지 지 포트라이트 노트는 없고 우리 크레인키도 찾아야되는데 나 물 물 먹어야되 아 하나 더 먹음 오케이 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지 이제 이 위태 건물 막도로 나와서 아 또 가렸어 얘네가 아 또 입구 컷당했어 얘네가 또 막고있어 아 저희 꾸미고 나왔다구요 밖으로 불량 불량배들 아 형 근데 재정비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나 물도 없고 내구도 다 됐어 오케이 올라갑시다 내구도 다 됐어 아 나도 물 좀 부족할 때 어 바로 여기 배내 바로 여기 배내 어 가자 가자 형 이 잔다는 정체가 뭐야 나 먹어봐야지 이거 잘못 만들면 나오는 쓰레기 아 잔바는 유리컵에다 남았어 이 형 진짜 진짜 쓰레기같이 생겼어 담배꽁초 있어 여기 와 빨대? 빨대 아니었어 빨대? 담배꽁초인줄 알았어 마셔볼게 개토레이다 물걱 와 진짜 눈꽃만큼 수분 차요 그러고보니까 전기그릴 청사진을 얻었는데 이거 등록부터 좀 하고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릴 좀 빨라지는건가 생긴 그릴 생긴 그릴 티타늄 들어갈 것 같은데 왠지 생긴 개 형은 뭐 필요하려나 와 와 티타늄 6개 에? 너무 많이 먹잖아 어? 아 왜? 그 주스통 빨리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이게 조리된 음식을 먹으면 최대치 증가하잖아 포만감이 음료수도 똑같아 내가 아까 방금 잔반을 마셨잖아 마셨더니 최대치가 야락큼 올랐어 물 대신에 주스기가 필요한 세상이 온거구만 주스기도 동굴 끈적이 필요하네 아이 못 만든다 지금 여기 갔다오자 그래 그래 얼른 갔다오자 가자 레즈 고 고고고고고 형 형 이리로 쭉 밑으로 내려와봐 뭐야 이거 여기도 산소가 있네 응 그러니까 여기 산소 공급이 된다는 거는 뭐가 있단 얘기지 으효 산소 좀 채워 거 내려가라고 놔뒀구나 어 군데군데 있어 어어 여기여기여기 그렇다니까 우와 상호야 상호부터 조지자 상호부터 조지자 아 야이 개색 하하하 말도 잘 들어 오케이 잡았어 됐다 잡았다 우리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완전 파밍은 하지 말자 어 오케이 아 굿 빠르게 산소 하 아 여기는 열쇠가 필요하네? 아 그러네 이 안에 왠지 괴물이 들어있나 보다 아 가둬놓은 건가? 그런가 봐 이름부터 뭔가 밑으로는 밑에 또 있네? 어 여기 빵꾸난 데가 있어 바이오 쇼크 찍어놨네 완전 여기는 안 들어가지네요 무슨 느낌인지는 알아 야 야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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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산소 산소 어디 있어? 야 여여여여여 이쪽이었던 것 같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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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도 죽는다 어디야? 어 살았다 살았다 나! 나 내려가야 해 위로 올라가야 해 그치 아무튼 그러니까 나는 weg 있어 좋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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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기도 있었구나 저쪽에서 마시고 있었네 이거는 들어가 수있나 아 뭐야 이거 유리로 막혀있네 아아 유리로 어차피 밑에 뭐가 더 있단 얘기인데 밑에 더 없는 거 같아 일단 숨 좀 쉬어 하겠다 여기는 없고 저 위쪽에 가야 되나봐 아까 그 해파리가 막고 있던데 아래쪽에도 뭐 있지 않았나? 위로 올라가자 그러면 혹시 이거? 아 여기 스포트라이트 부품 여기다 쓰는 거야 일로 와봐 우리 아까 그 들어갔던데 거기 깨진데 해파리가 막고 있던데 아 여기 이것 때문에 해파리들 여기 없어서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비추니까 여기에 해파리가 몰려있었는데 해파리들이 비켜졌어요 그래서 여길 들어갈 수 있게 됐고 비칠 수가 없는데 다른 쪽에서 잠겼다 문이 그럼 다른 반대편에서 와야 된다는 얘긴데 으야 어 형 헤드라이트 챙겨왔구나 어 방금 챙겼어 여기 안 갔어 어 가자 가자 아 이건 안 써도 되겠다 그러면 오 헤드라이트 있는 게 되게 좋네 예전처럼 한 명씩 쓰자 어 지면 우리 왔던데 아닌가? 어 여기도 그냥 지구나 어? 뭐지? 일단 위로 상승 여기가 좀 큰 거 같다? 아 여기 뭐가 있네요 어? 노트가 있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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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 수 있어 어? 뭐야 이거 함정이잖아 어 그러네 어 여기 다 함정이야 어 밟으면 데미지 입나본데? 그런가 보다 내가 살짝 밟아볼게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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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아파 이거 화상풍 조심해 하하하 이거 피해서 일로 가라는 건가 혹시? 아니 이게 불빛이 내 머리 앞에 있으니까 더 안 보여 이거 꺼져봐 이거 아 제발 으아악 아 다신 오고 싶지 않은 곳이야 일단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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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있어! 함정있어! 어 지금 말려야 돼 지금! 아 내 대가리에 빵구났음 아 선을 안 밟으면 되네 바람에 선이 있네 내 대가리에 빵구났음이래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여기도 함정인거 같애 바닥을 조심해서 분석합시다 어 잠깐만 나도 이거 껴야겠어 잘 안보여가지고 한명으로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어 이것도 딱 봐도왕정 야 톱니봐 야 이거 쏘우야 어 여기 여기 밧줄 보여 밧줄 점프 두번 점프 두번 두번이라고? 어 여기로 올라가야되네 아 아파 어? 점프! 됐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대 불평 시작했다 아 뭐 이거 어떻게 넘어가 바로 앞에 함정있는데 난이도가 점점 높아진다 파이팅 오케이 나이스 다들 잘해 아 또 있어 내려가고 막다른게 여기로 내려가보자 내려가도 되는거겠지 그런거 같애 응 소품이 나오니까 쩌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설계를 잘했다니까 마더로드 보러 가야겠네 어? 응응 여기 벽화 있다 뭐야 이게? 물이 있는데 저기 보물상자 있다는 소린가 보다 뭐 어떡하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대충 그렸는데요 이게? 아 저.. 어쩔티비? 아아 어딘지 알겠어 저 건물 맨 위쪽에 두 개 있고 크레인 하나 있잖아 아아아 오른쪽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었던 짚라인으로 밖에 갈 수 없었던 그 건물 바로 아래쪽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 면에 뭐가 있나봐 그 저것도 상자도 있나봐 저 밑에 보니까 건물을 두 개 있는 폭로가 두 개네 이 그림을 보니까 음 맞네 맞네 아 두 개였어 맞아 맞아 두 개였어 어 오케이 알겠어 밑에도 하나 더 있어 어 야 이 미친 함정으로 뛰어들세 유야? 아 여기도 함정이네 아아 아니 뭐 안 보고 뛰어내린 거였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감정인지 몰랐어 내려가자 어 제자리로 돌아왔네 여기다 내려가 참 잘 만들어놨다 마마 매야 위에 바로 여기 아니야? 아 그런가? 어 그러네 그러네 아 여기 여기가 아까 우리 있다는 표시였나봐? 아 그런건가? 마더로드인가 그거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오케이 마더로드 가자 그림에 있었던데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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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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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위에야? 해파리 해파리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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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야 그래 딱 봐도 여기라고 되게 빨 вес가 밝혀놨는데 while 어 그러네 구 وت 우리 너무 어만데를 하하하 형이 열어줘 어 형 이거 열어 넣을게 응 오 뭐야 하하하 이제ideаф 오오 이미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여기로 고급 청소기가 있어 cinco 청소기 우와 아니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장식이야.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또 쥐라고 표식이 되어 있는데. 아, 쇼가기. 쇼가기 조심해. 산소 슬슬 나와야 되는데? 어, 죽었네. 컷. 아, 이제 밝으니까 헤드라이트 빼! 전기 아깝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맞다 맞다. 여, 여기는 없나 좋고? 없네요. 완전 꼬꼬미 뒤지고 있어, 우리. 거의 핥아보면서 다녀. 어, 뭐, 뭐 놓칠까봐. 어, 아귀. 맞아. 야식아. 아귀. 어, 아, 나 칼 뿌개졌다. 이상키면 엄청 귀찮아. 어, 얘 보이면 열심히 잡아야겠다. 덩굴 끈적이도 주네. 아, 진짜? 어. 아, 여기 맞다. 아, 산소. 여기, 여기 밖에 없어. 어, 형 진동이 더 심해진 느낌인데? 걔가 있네. 보스전 같은 거 있나, 혹시? 에이, 설마. 일단 물 먹어놔. 바다에서 뭐 개맛이게 먹는 소리 나. 이름도 마도로드라. 보스 느낌입니다. 우아! 우아! 뭐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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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미친. 왜 갈로돈이 있어? 야, 저런 게 왜 있어, 여기. 제가 부순 거지, 지금. 어, 부금 나온다. 어어, 어어. 가까이 가니까. 밟는 거야? 어? 야, 싸워야 되네. 아. 와. 나 수만, 나 수만 번 쉬고 올게, 형들. 잠깐만. 오오! 나한테 공격하는데요. 이거 공격인다. 안 때려줘. 안 때려줘. 안 때려줘. 도망가야 돼. 아, 방법이 있네. 아! 아! 제가 조준을 오랫동안 하다가 돌진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 폭발. 폭발물. 폭발물 쪽으로 와야 돼. 폭발물. 아, 때리는 게 아니라. 어어. 때리는 게 아니야. 폭발물은 어딨어? 아, 저기 있구나. 오케오케. 도망갔어. 어, 뭐야. 들 수 있네. 도망갔어. 아, 이거 들 수 있구나. 이거 어디다 놔야 되지? 도망갔다. 저 반대로 나왔어. 반대로 나왔어. 반대로 나왔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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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나쁜놈. 오오오오오. 위험해. 돌진할 때 이거 던져 놓고 피하면 되지 않을까? 와, 야. 기둥. 기둥 쪽으로 돌진했더니 기둥이 박살났어. 일단 기둥을 부수게 해볼까? 그러면? 어, 그래 보자. 후으흑 gele historian. 화가ай. 형님만 붙어주리네. 여기. 여기 обыч pot 부술대. 놔져. 폭발 물. 아, 그래. travels 여기 집단. 나 갖다 두 명belt. 어디갔어? 아, 형. 여기다 여기다. 너 진짜 죽으면 좋지. 저 새끼 나한테 가질 마냐. ultan identifying. 나한테 온다. 이쪽이쪽이쪽. 어, 저절로 간다. 기둥 뒤에 있으면 안 오나? 어, 나한테 오는 거야. 야! 이쪽 보라고! 그래! 여기 부셔! 오! 됐다! 됐다! 하나 부셔졌어! 자! 시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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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아! 내 쪽이다!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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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 때려! 여기!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이 건물을 부수는 게 목표네! 쟤를 잡는 게 아니라 어! 나 뭔가 좀 감 잡았어! 이제 이 기둥을 전부 다 부수는 게 목표예요! 어! 들어갔다! 화약통이 여기 없구나! 한 번 해가지고 어... 아! 있는데? 여깄다!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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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고디! 됐다! 나이스! 그치! 두 갠 남았어 이제! 어디야? 어디? 보여? 아! 저기다! 여기다! 여기다! 나이스! 자! 여기 통 바로 넣어주고! 바로 갖다 놓고! 형님들 순둥 한 번 셔주시고! 어디야? 어디야? 어디였어? 어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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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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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다! 나이스! 그쪽! 저쪽! 이제! 마지막! 진짜 잘한다! 우리 상어! 온다! 온다! 나 제대로 피했어! 지금 피하고 있어! 어! 일단 지려! 일로와! 이쪽으로! 들어갔냐? 아니 그래! 됐다!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꾸졌어! 형! 여기에요! 이쪽 빠줘요! 어! 오빠! 온다! 온다! 아! 됐다! 나이스! 이제 너 집에 가! 다 부섰어? 다 부섰는데? 위에 빵꾸가 뚫렸는데? 어! 탈출하자! 탈출하자! 아! 일단 산소부터 채우고 탈출! 아 숨 쉬어야 되는데! 제발!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야 떠나야 돼 이 짓을! 아니 기둥 크다란 두 개가 있는데요? 아 미친 안 돼! 어떡하면 좋아! 와! 와! 이거 뭐! 나가서 보급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 나 피 완전 실패야 지금! 아 까비! 죽었어! 아이고! 헥! 다고니 죽었어? 어떡하냐? 일단 다고니를 내가 구하고 올게! 일단! 아우씨! 저기 살릴 수는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구나! 여기서 죽어서 돈 날리네! 아 미안해 형들! 오케이! 일단 일단은! 괜찮아 괜찮아! 이게 지금 보니까요! 얘가 조준을 하고 있을 때 기둥 뒤로 숨으면 돌진을 안 해요! 그래서 완전히 어그로가 딱 끌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기둥 뒤로 숨어야! 이게 숨어지거든? 이 기둥이 크고 굵어! 아 이게 여기구나! 두껍고 아름다워가지고! 지금 몇 번 박아야 돼! 아직 폭탄을 심을 수 없어! 스템을 또 가서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어그도 우리 해봐야 엄청 만들어야 돼! 자! 자 박살났죠! 우리 배 어딨냐? 여기 있다! 형 내가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조준할 때 그 특유의 소리가 있어! 부웅! 야아아아아아악! 어우 야 여기 상어 있어! 아 나 한 대만 더 맞으면 뒤져! 형! 형도 그냥 와! 형 죽으면 이게 다 복잡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아 이게 진짜! 물 깔키랑 있으면은 잡을 수 있거든! 그치! 이제 부숴어? 빨리 해초 다 돌려놓자! 자 기둥 하나 부숴었는데 내가 지금 숨이 많이 모자라! 그래서 죽을 거 같아! 일단 올라와서 다시 하자 아니면 형 나 죽어! 여기 나와 나와! 죽었어? 아 죽었어! 안돼! 설계도 등록 안 하냐구요? 아 하고 올게! 고급 헤드라이트였지? 아 고급 헤드라이트지 맞아! 예에이.. 훌륭한 수명을 가진 배터리래! 뭐 들어가? 간단 배터리와 로프 2개, 그리고 인고 2개가 필요하네 철? 아니 티타늄 티타늄이야? 일단 정비 끝! 준비 완료 요호! 으으...이야... 어디야 기둥 하나? 아 위로 가야 되지? 아 여기 위야 오케이, 들어갔다 오케이, 나도 위로 올라갑니다 바이유 올라왔어 아 씨, 오자마자 오자마자 공격 다했어 아주 저돌적인 친구야 입장 입장, 들어왔다 들어왔다 저쪽이다 숨어 숨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나이스 이제 갖다 놓고 아주 쉬워요 숨 한 번 쉬고 내가 놓을게 덧어 숨 참아, 피스피 달아도 돼 플레임 쿨 아, 아니다, 나다 오우 위쪽 뚫렸어, 올라가, 올라가 일단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숨 쉬어 또 있지? 한 번 더 있어,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산소 이거 아, 일단 산소 어, 여기 마지막 기둥이다 개 큰 기둥 크고 아름다운 기둥 와, 이거 몇 대야, 그렇지? 아, 이거야? 정중앙에 있네 아, 근데 그만큼 이제 지금 거리도 엄청 멀고 오, 산소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 야, 이거 아까부터 진동이 얘가 박치기 하고 다녔던 거구나 어어, 그런 거야 방비 내구도가 얼마 없는데 아, 야, 금속 부분도 되게 높아가지고 아, 엄청 높이 올라가야 돼 일단 들어왔어 난이도가 너무 길어 아, 나 숨 쉬어야 되는데, 이제? 어디야, 얘? 어디 있어? 어, 한 번만, 한 번만 더 어디야, 어디야 야, 이쪽이야,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오, 나이스 됐다, 나이스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야, 여기 한번만 더 때려줘 아, 나한테 올 것 같아 아, 아니다 돌았다, 돌았다 야, 이 멍총아 나다 나이스 나이스, 됐다 됐다 이제 폭탄 됐어, 됐어 갔다라 오케이 꽂고 바로 숨쉬고 일단 제발 저를 봐주세요 이거 봐, 이거 상어고기야 이거, 이거 아파, 엄마 아.. 저게 콧불소 상어구나 이 위에 아무것도 없어 아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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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나 뭔가 했네 진짜 그냥 머리만 얻으려고 어?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있네? 오... 그러네 오오...? 와아... 에스컬레이터? 저게 콧불소 상어였구나 아 너무 재밌다 뭐야 형 왜 갑자기 탈모가 왔어 아니 상어랑 싸우면서 스트레스 받았어? 후구 때문에? 아니 이게 버그도 아니야 진짜 완전 그냥 되게 보기좋은 깎아머리야 이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다고니도.. 뭐야? 갑자기 생겨지? 다고니 또 써봐 아 이게 쓰다가 잘못 벗으면은 버그가 걸려서 이제 그 머리가 날라간 상태로 벗겨지나봐 아 저 악의 입속에 있었네 머리카락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탈부착이 되는거였어? 어 진짜 부직포로 와 여기 드디어 크레인 열쇠와 와 크레인 열쇠 됐네 분명 발전기!!! 야 이제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 그니까 와 대박 크레인 열쇠도 챙기고 형 왜이렇게 반응이 느려 아 방금 깨달았어 가죽투구였어 아 뭐야? 가죽투구가 버그로 남캐가 쓰면은 이게 안나오네 미치겠다 자 이제 올라.. 뭐야 여기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네 요거? 요거 밟아봐 오 올라갈수 있는거였구나 아냐 아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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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는게 맞았네 오 여기 맞나봐 오잉? 여긴가보다 여긴가보다 어 딱봐도 여기 워터슬라이드 아 반대쪽에서 잠긴 데가 여긴가 보구나 아 그런갑다 그런갑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다 어 됐다 됐다 여르 아아아 깔금 아아아 바로 이곳이구만 가자 맘맘매매야 어 형 내가 개짜는거 보여 드림 와아아아 우하 우하 깜짝이야 우하하 나 시체배달린줄 알았어 거꾸로 자 이거 회색하고 와 선수장 앞에 뱃머리 그치? 오 그래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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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시야 짱가리겠다 아 그러게 시야를 너무 가리려나? 아 괜찮아 조금 그 정도 가려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아니 이거 개많이 가릴 것 같은데 해봐 아 그게 크다 어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아래층에 이렇게 살짝 안되나? 여기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된다 이게 뭐야 이게 약간 해적같은 느낌 나 아 참 와 멋있어 어 좋네 누구도 깝치지 못하겠다 우리가 잡았다 풍력발전기 바로 등록하러 갑시다 아 그래 그게 만들어지면 우리 엄청 편해질거야 전기줄이 아직 안나와서 그랬어 자 이거 어디다 만들지 밖으로 나가보자 어 밖에다 만들자 와 이거 엄청 큰데 형 아 그럼 이게 부셔져야 되는건가 이제 아 그리고요 문제가 생겼어 이게 배터리 충전기야 이게 아 그냥 충전기야? 배터리를 써져 있더라고 아 아니 모든 기준이 다 있는데 왜 전선을 못 만들지? 이해가 안되네 구리도 있는데 아직도 우리 배터리 이렇게 옮겨야 내 손으로 몰탱이가 없네 기껏 목숨 걸고 개고생하고 왔더니 마련한게 배터리 충전기야 일단 크레인 어 크레인 가자 형 쓰레기큐브 어디다가 놨어? 여기 있었어 주개상자? 아 거기에 다 넣었어? 혹시 이 나뭇잎도 들어가나? 오 들어가 나뭇잎 나 저거 만들게 지금 된다 이거 주스 만들어볼게 오오오오 빨리 만들어줘 어pai 아 이렇게도 배터리 들어가 미치겠다 아 진짜 배터리 괘 싫다 진짜 매터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겠네 우리 여자玩eman 양 나 gele 진짜 이제 전기 근데 이제 전기는 꽁짜로 차니까 죽을게 기다려봐 어쨌든 내가 음료수를 마시려면 유리잔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아 유리잔이 그릇이랑 똑같네 이 내용이네 형 자 이거 먹어 우와! 컷 너무 이뻐 그치 컷 이뻐 근데 이게 간단스무디야? 응 간단한 스무디야 자 제가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쪼옹 그니까 딱 음식이랑 똑같아 갈증 게이지의 최대치가 많이 올랐어 주스니까 그렇구나 역시 우리 원신 같다 너무 재료가 많이 들어가 하나 나오는 거 치고는 생활이 점점 왜 힘들어지지? 아니 이거 넣어서 한 잔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봐봐 파이델프로나 통째로 들어가면 돼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흘리니까 한 것밖에 안 나오지 이거 어? 아니 통이 되게 큰데 말이야 형 이제 갈까? 갑시다 가자 가자 어 나 이것만 넣고 갈게요 아유 여기 올라가서 와 나 벌써 완전 고소됨 뭐야 우리 나 홍길동이냐? 하하하하하하하 개 잘 올라가 하하하하하하하 자 열쇠를 꽂아볼게요 초! 꽂았어요 굿 그럼 뭐 움직일 수 있어? 오오오 저거 움직인다 저 벽돌을 어? 어?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어쩐지 저게 아무것도 없거라니 아아아아아아 아 저기구나 아니야 맞아 손 Там 여기 바로 내 오형 나 짚라인이 없냐? 아까 죽어가지고 아나 ㅎ 가자 어 타 예에이 어서 오라고ㅗ 요호 트 고기 와우 이거 진짜 돋다 벽돌을 떨어서 바닥을 부 NASSYchO 바닥을 부숴서요 내려가면 되나? 그렇겠지? 되겠지? 저 내려왔어나봐 뭐 먹을 거 없겠지? 템 없는 거 같애 그러지? 바로 계속 내려가 볼게요 한 층 한 층씩 템 없네요 여기 잠깐만 여기도 한 번 보고 보자 어? 저기에 뭔가 있네 뭔데? 어 나 다 내려왔구나 어? 여기 뭐야 청타진 밑에 더 있어 아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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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것이 바로 아아 아 큰 그림이었구나 배터리 죄송합니다 제가 이 큰 그림을 못 알아보고 고급 배터리가 나올 줄은 새로운 노트가 추가됐어요 어? 새로운 노트가 추가됐다고? 잠시만요 아니 아 완성됐다 템퍼런스? 아 절로 이제 가야돼 우린 어 우리 새로운 맵을 또 가야돼 이제 나 이게 끝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템퍼런스 새로운 아이템이 더 있단 얘기잖아 어? 전선? 아니 전선 아니라 없을 것 같아 그치? 응 이쯤 됐으면 안 만들어줄 것 같아 맞아 발전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배터리 넣으라고 하는 거면은 전선은 없을 것 같고 형 일로 와봐 여기 말이야 또 있어? 어 어 여기 뭐가 길이 있어 형 어 이게 섬이 한 두 개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놨다고? 이거 어디야? 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그런 것 같아 그런 듯? 음 그런 것 같아 딴 거 뭐 없다 아이엠 맘맘 저렇게 걸려있는 걸 보면서도 또 무네 쟤는 나 고급 배터리 연구해볼게 뭐 재료가 뭘까? 어떤 게 또 들어갈까? 인구 들어가지 않을까? owser 와 티타늄 4개 들어가 오오오오 네 오 오오 took 하 Hem 아니 것처럼 심한데 만약에 네 뭐만 하면 티타늄이네 인구를 만들어 놓아 boss 그러면 섬을 저기 가면서 섬이 있으면 다 들리자 어 022 스무스 해 형 근데 정확하게 180도 방향으로 틀어야 해 하하하하하하 멀미난다 술 멀다 멀다 멀리봐 멀리 멀리 건물 보고 있어 멀어 계속 괜찮아 배터리 고급 하나만 만들어 볼게 어차피 하나씩은 뭐 만들어 보는 게 나으니까 고급 배터리입니다 오 이거 무슨 커피 머신같이 생겼어 우와 개커네 얼마나 많이 차려나? 두 배? 두 배이지 않을까? 그치 이딴 게 고급? 아니 고급 치고는 좀 그렇긴 해 전기 그릴도 하나 만들어 볼게 아 그거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금속죽에 스크랩 자 전기 그릴에 갑니다 주방으로 오세요 네 와 보러 가야지 일단 여기 놓을게 일단 오 오 그럴싸해 뭐야 이거 몇 개 올릴 수 있나? 근데 너도 배터리잖아 아 합격이 안 보다 여섯 개 여섯 개 원래 네 개였나? 세 개 아 원래 세 개? 두 배 네 아 2단이구나 오 원래 두 배네 오 오 오 오 왜? 이거 좀 다르다 보여지는 것도 불이 아냐 야 인덕션 어 인덕션 느낌 근데 약간 그 느낌이네 여기 루피놀이 가능하다? 여기 올라가 봐 이 노래는 뭐야? 올라가서 딱 보면 진짜 바다 밖에 안 보여 어 맞네 그치 루피놀이네 이거 여기 맨날 앉아있잖아요 주인공이 오 아 맞아 그래서 형도 올라가 봐 진짜 멋있어 근데 어 나쁘지 않아 배멀맥이 딱 좋아 오 요 끝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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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간 하찮은 고무놈 같은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저건 섬인가? 나거나 저 달 밑에 있는 거 뭐야 달 밑에 있는 거 어? 그러게 저 뭐야? 뭐가 있네 엄청 큰데 근데? 넓이로 따지면 엄청 큰데? 넓이로 따지면 엄청 큰데? 저기까지가 끝이라는 건가? 혹시? 형! 목적지야 저거 아 목적지야 아 진짜? 어 너 목적지야 어 벌써 다 왔어 아 우리 한바퀴 좀 돌고 올까? 어 한바퀴 돌자 여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우리 우리 아직 준비가 아직 덜 됐어 우리 여행을 갔다 와야 될 거 같애 한번 우리 저기 뭔데 하나 찍자 우리 1548 아 우리 처음 있는 데로 가자 이제 좋아 한번 딱 정독하는 거야 이제? 눈 내린다고요? 어 맞네 눈 내리네 어? 어? 눈도 내려? 어 밖에 누나 저기 눈맵인가 봐 먼 지역이구나 아 어 완전히 예뻐 불가 몇 시간 전에 야자나무를 본 거 같은데 제발 지구가 이제 종말하려나 봅니다 섬에서 보면 야자나무를 본 거 같은데 어 돈맵이야 돈맵 계속 뭐? 형 나와봐 네 우와 미쳤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우리가 가야되는 곳 치아인데 엄청 커 이거 그냥 섬인데 아 아 엄청 커 아니면은 내 가설이 뭐냐면 공 이 맵을 간 다음에 그 다음 맵이 여길 수도 있어 여기는 더 무시해야겠네 혹시 모르니까 아니 여기 들르자 아니 여기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찍혀있다니까 어 그래 그래 아 안 찍혀있구나 맞네 맞네 내가 저 초록색 섬으로 왔네 이게 정말 랜덤 섬일까 아니면 시나리오 섬인데 우리가 그냥 건너 뛰고 만난 건가 한번 보자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히든 섬 같은데 뭐가 건물이 있기는 무슨 이상한 랜덤 큰 섬 같기도 하고 엄청 큰데? 섬이 네 내려? 어 내려 와 와 빙판 빙판 미끄러워 와 진짜 미끄러워? 응 미끄러워 미끌미끌해 오 그러네 야야야 신발 신어 신발 강한 인간 어 신발 신으면 덜 미끄러워 진짜 맨발이야 나 계속 미끌려지는데 미끌려지는 방향이 한 방향이다 바람 방향이 아 그러네 바람 따라서 어 그러네 그러네 Empire 우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었다니까 고 1종창고 여기 시나리오냅 같은데? 우와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타바 시나리오냅인가 보다 타고 타는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하나가 더 못 타 잠깐만 기다려봐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운전 게 힘들어 야 그것도 어떻게 또 딱 세 명이 탈 수 있냐 이게 기가 막힌 일하는 거냐 그게 얘 야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 이거 바다에 빠트리면 죽는다 그럴까봐 잠깐만 내려야겠어 어 이런 게 있다니 어 형 나도 태워줘 형이 운전해 이 라디오 탑에 있는 거야? 모르게 몰라 일단 이거 갖고 좀만 놀자 그래 가자 오빠 달려 달려 어 이거 되게 미끄럽다 그치 다 보니가 운전을 헤맬만 하네 어 진짜 어려워 운전 개미풀 미끄래 어 꺼할 것 같아 우우우우 아이씨 우와 어 엄청 넓구나 여기가 그래서 좀 넓게 만들어 놓은 건가 이런 거 만들려고 어 저기 창고 2개 아니지 저기 안 가본데지 뭐야 뭔데 어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왜 열대 팝업스토어가 있어 상점이야 어이 진짜 야 쓰레기큐브 갖고 와야 돼 아 여기가 거기가 와 형 여기 내 삶이 있어 콩 콩콩콩이야 파인베리 우와 콩콩콩콩콩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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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사냥이다 오늘 날 잡자 어어 자 야 이거 차 타봐 차타봐 차 차 차 차 차차 오쿄오쿄오쿄 야 야 루이드 킬하자 어 되나? 안되겠지? 설마 설마 로드 킬 되겠어 야 야 져 동체 왜케 코 야 이 자식아 우와아아아 oレ다 loop 활있어? 활쏘수 있음? effective 활 찬 tracked 안담 한 번 당겨봤는데 안 당겨지네 다시 다시 로드킬 도전 다시 로드킬 도전 야야야야야야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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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토쉴 토쉴 엉덩이 한 번 보내면 죽을 것 같은데 아 얘 패턴 똑같네 그러네 그냥 곰이네 일반 곰 그냥 일반 곰이네 뭐 주워? 머리만 주겠지 가죽 날고기 가죽 북북곰 머리 차 갖고 갈게 마저 길 가고 있어 내가 금방 쫓아갈테니까 아 그래? 각자 타면 되겠네 여기 랜덤섬인 것 같긴 해 근데 뭔가 스토리섬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빨라서 좋긴 한데 진짜 개토할 것 같아요 이러지마 제르디 넌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우리 본게 단 것 같아 여기까지야 넌 버려 배 같은거 어? 잠깐만 한입? 한입 같아 지금 뭘 본거야 지금 뭘 봤어? 뭐야 어 형 여기 이렇게 점프해서 오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길이 없어 저기 선생님 저 좀 태워주세요 저 하나 해먹었어요 저 왜 없어졌어 저기 하나 껴가지고 하나 껴가지고 하나 해먹었어 미안 거래코인이 필요해 거래코인은 뭐지? 비트코인처럼 생겼네 아 판매해야 나오는구나 플레인쿤 일로와봐 어어 잠깐만 나 여기 지금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좀 챙기고 갈게 오케이 오케이 통 보산우바 서핑보드? 서핑보드 티어 1,2는 어떻게 명성을 올려야 티어가 높은 걸 살 수 있구나 아 허수아비 평생 갈맹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 오늘부터 낚시만 오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물고기가 아예 다른 저게 돼 버렸어 다른 테임 느낌으로 리뉴얼 돼 버렸어 아예 그러니까 이게 형 내가 봤을 때는 쓰레기 큐브를 이용해서 간단 낚시 미끼를 좀 산 다음에 그걸로 낚시를 해야 판매를 할 수 있는 희귀한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런가 보 아니 형 아니지 낀 거 아니지 나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 해먹었다니까 결국에는 쓰레기 큐브를 쟤네 뭐하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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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디 가야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수리 사보자 해 주자 농아 형 나 지금 배로 돌아왔어 쓰레기 큐브 찾으러 아아 진짜 아아 배 운전해서 이쪽으로 와봐 이거 우리 배에다 실케 그거 실을 수 있나 진짜? 어 좀 궁금하긴 한다 배 이쪽에다가 어 내가 배 운전해서 갖고 와볼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해봐 해봐 아 진짜 세빠지게 잘 만들었구나 감기 걸려 어 온다 형 배 음 오케이 오 스탑 스탑스탑스탑 어 거기 들어올 수 있나 봐봐 어 나 완전 고정했어 오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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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오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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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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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지마 미끄러지마 기다려봐 앞으로와 앞으로와 나 움직여줘 안 움직여진다고? 안 움직여줘 기다려봐 내가 뒤에서 밀어볼게 차로 두 번째 차로 밀어볼게 나 왜 안 올라와줘 여기 아 이거 어른에서만 탈 수 있는 건가? 아 아 그런건가? 아니면 걸려서 이런건가 모르겠네 두 대 잘하면 버리겠는데 아 이거 눈에서 벗어나면은 또 안 가지는건가? 이거 버려도 되긴 했어 산거로 한 대는 내가 저쪽에서 해먹었죠 야 국내에 팍 쳐버릴게 어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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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됐어 도전과제 깨냈어 이건 보트가 아니야 라는 도전과제를 달성했네 도전과제 어 이거 확실히 안 움직여 형 이거 확실히 안 움직여 아 안되나보다 이대로 근데 가져가도 될거 같은데 아 그냥 간지용으로 이대로 가져가자 어 한 대 그러자 아 미끼 사야되지 맞아 어 미끼 사올게 너무 멋있게 빠졌어 잠깐만 아니 미친 아니 내꺼였어 이게? 어 내껄 갖다봐 그럼 어떡해 세대 다 해먹었어 어 형 그리고 치명적인게 있어 지금 보니까 배랑 같이 안 움직이네 이게 태워도 그냥 떨어졌다 그게 안 떨어져? 떨어졌어? 풀.. 플랜쿤을 플랜쿤을 플랜쿤 걸어야되잖아 야 미끼만 잔뜩 사올게 오케이 간단 낚시미끼 어 맞네 야 이거 100%야 이게 간단 낚시미끼로 낚시를 해서 이제 희귀한 물고기를 얻은 다음에 판매를 해서 티어를 올리면 2티어짜리 이제 고급 낚시미끼를 살 수 있어요 이거 다 사야겠다 명습은 저거 할수록 더 비기는 해야지 뭐야 이거 수량이 있어 형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섬에 들러서 상점에 들른 다음에 아 다 털어야 돼? 아 무제한으로 살 수가 없어 수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갖다 박아도 되잖아 이거 바로 들어가줄게 고객님 기다리세요 내리지 말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 파이팅 아우이씨 불안하더라 가자 가자 이거 터 이거 터 이거 터 가자 집으로 가는거야 다 할 수 있지 다고나 파이팅 이거 망설이면 안된다 풀추진으로 밟아야돼 아이 그럼 가자 가 가 가 간다 망설이면 안돼 야 근데 이제 더 안 움직여지 지탱 어 안 움직여 근데 여기에서 배가 출발하잖아 그럼 그대로 빠져 어 여기에다 벽 세워볼까 오오오오오오오 너무 얼마 만할라 됐어 아어어 자 가자 가자 어떻게든 장식용으로 쓰겠다 자 과연 어 내가 뭐 밀리거나 그런.. 어 밀린다! 어 빠졌어! 와! 빠졌어? 통과대 통과대 아 벽이 통과대? 열심히 노력한 흔적 보라고 저거 부수는 거 봐 야 울먹거리면서 부수는 거 아니지? 혼자 있고 싶은데 좀 나가둘래? 그래 알았어 아 이제 낚시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낚시 미끼 넣어놨거든? 아 나 낚시 때 만들어야겠다 이 상태에서 오쿨링으로 미끼 선택이 되네 오 어 오케 오 오어오 오케 오케이 잠깐만요 오! 반짝새우 오! 그물갈갈이 걸려서 와 아까 아까 봤던 애구나 티어1 그물위에 있는거 보단 낯쪽 나도 означ된 뾰족잉어 반짝ㅂ 다 팔아버려 내가 팔아도 되나? 아 명성 공유네 명성 찔끔찔끔 오르네 그러네 쪼끔 올랐다 아 나 다 팔았어 어? 왜? 뭐하는데? 무조건 필요한거 찾았어 공기경적 나 이거 당장사옴 이름부터 전혀 필요없어보이네 무조건 사야되고 역시 눈이 그거야 일단 제일 필요한게 순수함의 결정체라고 맞아 우리 머릿속까지 하얘지는 기분이었다 진짜 그 표에 딱 맞다 나침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2티어에도 나침반이 있다고요? 없어요 와 자동차요 왜 저 뭐 살라고 2티어에는 자동차 경적이 있고 3티어에는 바이킹 경적이 있고 와 나 이거 너무 궁금해서 설치하는거 아니야 이동식이야? 나 이거 사야겠어 경적이? 이거 그냥 장착아이템 같은데? 60년대 50년대 주방에 형을 위한 선물을 뒀어 구경하러 가자 주방에? 뭐야 이게 짜잔 조리법 고급 조리법 아아 아아 그거 말고 뒤돌아 뒤돌아 형 여기 있어 여기 아아 어어 뭐야 이거 매운 파 야 고추가 있는데? 갱? 고추랑 강황 아아 이것도 사야되는거야 그 아 거기 있었어 아 저거 사는 작물이구나 거래코인을 이용해서 사야되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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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잘 샀다 이거는 바꼈어? 어 바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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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2번 소리 되게 경박해 경박하네 소리 봐 음이 다르네? 책이 봐 귀엽다 섬은 다 본 건가? 우리 이제 출발할까? 응 그럽시다 와 여기 꽃 되게 많다 아 형! 내가 굉장히 좋은 거를 들었거든? 뭐? 잠깐만 왜 탈이 안 나 좋은 게 뭐야? 그 쉽게 잡는 방법이 있거든? 상어 어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볼게 아 화살 모아가지고 공중에다가 어어 아는 거나 형도 아 줄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난 몰라 해봐 해볼 생각 없어 한번 해봐봐 그 화살 이렇게 쏴 막 쏴가지고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밑에서 올라와 형 한번 봐야지 이렇게 어 저렇게 해서 됐다 어 이렇게! 아아아아아 약간 얘 얘가 오고 와서 맞게 응 화살을 중첩시켜놓고 근데 부러졌어! 살려! 가자! 먹어 맛있게 먹어 쟤 주댕이 앞에 화살이 달려있네 아래로 내려가면서 화살을 연타한 다음에 화살 있는 쪽으로 오게끔 하면 돼요 어 야 이거 저장소 열었을 때 오른쪽 위에 보면은 자동정렬 생겼다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 어어 자동정렬 있어 어어 맞아 맞아 아 안 돼 저기다 쓰레기 재활용 넣자니 너무 못해 선발견 섬섬섬섬 섬섬섬섬섬 목조른다 그랬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되게 이쁘게 얘기한다 목조른다 어 내가 또 배운다 형 아 야 이거 창조에다가는 거야? 금고! 금...고가 아니네? 강자 아저씨랑 수메 아저씨랑 꽃아저씨 다 했어요 자연인이야 수메 아저씨는 뭐야 하하하하하하 잎사귀를 잔뜩 집어다가 여기다가 아 너무 재밌어 민경되는 에이커 했음 아 이게 4개가 꽉 차면 더 이상 만들지 않나봐요 EU gib valve 진입 다미 다 끝났어? 응응 오케이 출발할게 오케이 풍력발전기 지하에서는 안 돌겠지? 실내에서 돌으려나 저게? 그인, 그러게? 아니 근데 애초에 이게 실내 판정이 좀 애매해서 돌아갈 거 같긴 한데.. 건지 돌 것 같아 성공하다 해오자 한 번 만들어보자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놓자고 전방에 섬 어 확인 형 괜찮아? 방금 피투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면서 뭐 병원가자 형아 제가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도 좀 해봐 같이 해야겠다 오오오오오 꽃피는 소리 들었어요? 득득득하고 오케이 와화자 꼽힌거 봐 두번만에 잡았어 형 조개도 들어가나? 어? 조개 들어가지 않을까? 조개 재활용기기에 들어갈거 같긴 한데 왠지 많이 줄거 같은데 조개 부시면 와 고급 배터리가 형 이게 그냥 단순히 두배정도가 아닌데 재료 비싼값을 해 한 세네배 되는거 같아 비싼값 해야돼 배터리의 성능이 이렇게나 좋다는건 절대 전선은 안나온다는 뜻이에요 전선은 안나온다는 뜻이에요 맞아맞아 가자 오케이 새로운 섬을 찾아 떠나봅시다 가구도 재활용이 되냐구요? 아뇨아뇨 재활용이 되는거는 빡 바다에서 건져올린 제공이 되지 않은 형태의 아이템만 가능해요 다고니도 재활용에 넣을 수 있냐고? 어... 가능성이 좀 굉장히 위험한 소리를 하네 누가 했니? 일로와봐 폐기물 스티커 폐기물 스티커 비싼거 붙여야돼 야 어디 또 도착했어 벌써? 아니 벌써? 저 정박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빨라 탐지기 돌리러 갑시다 여기 왜 노래가 나와? 원래 파밍 하나보면 음악 나오잖아 아니네 동굴에서만 들리는 노래네 어 그래? 어 동굴에서만 들려 동굴 부금이 생겼나보다 뭐가 있나 안에? 어? 뭐야? 다고야 니가 들은 노래가 혹시 약간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부금이야? 그거 지금 여기 산 아니 이 섬 꼭대기에 3점이 있네? 아 진짜? 어 가볼래 아 이제 커다란 섬은 무조건 다 3점이 있나봐 아아 어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 아 그 상점이랑 야 씨 근데 어떻게 저 꼭대기에다 차려놨냐 어 쓰레기큐브 또 갖고 와야겠네 이거 아 그렇구나 얼음섬에서만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큰 점이었어 맘맘메야 나 출발할게 오케이 파이키 아니 쓰레기큐브 안써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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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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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상점에서 미끼 사야돼 미끼 쓰레기상자 하나 만들어놓을까? 뭐지? 우리 배 어딨소? 길었다 길었다 형 어딨소? 출발해 다고나 하하하하 이미 출발 준비중이었어 하하하하 버섯 하하 하구나 일로와봐 버섯이 들어간거야? 아 내가 이거 요리시장 누르면 버섯을 들어 그럼 버섯이 부안 어때요? 자 한다 하나 둘 셋 먹었어 먹었어 어 됐어? 어 됐어 됐어 어이 그러네? 버섯이 부안이라고 아 무슨 얘기해 나 보러 갈래 일로와봐 다시 해봐 여기도 버섯 저기도 버섯 일로와봐 버섯이 콸콸콸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간 이런식으로 버섯 빼서 요리하는거야 버섯 넣는 척만 하는 요리 아아 이제 요리를 넣을때 바로 집는거야? 요리 재료를? 어 어 어 옆에서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어 돼 하하하하 그 고추같은거는 되겠다 어 그러네 그것도 한눈에 써두면 되겄네 뭔가 있는데 버섯 빼는거였어 하하하하 웃긴다 이거 진짜 백종원 선생님이 봤으면 기양을 도와줬을거야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이거 주스맛이 왜이래요 버섯오물렛인데 버섯이 안들어갔어 하하하하하하 버섯이 버섯을 횡령했어 횡령오물렛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제가 이 거대 조개를 여기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아이씨 찔끔 올라 찔끔 공간 가야되는데 이제 뭐야 저거? 어? 뭐야 저거? 여러분 저거 뭐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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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저거 뭐야? 저거 왜저래? 저거 뭐야? 가봐 저게 뭐야? 외계인 아니야? 어 저거 그거 아니야? 그 타는거? 어 이거 타는거 맞네 아니 그 아이스 그 머시깽이 썰매 있잖아 그치 그거 맞지 그게 왜 저기있어? 몰라 우리가 버린거 여기있어 날친줄 알았어 하하하하 어 무서워 여기에서 조용히 있어봐요 스위트 래프트 나 지금 필이 딱 왔어 아무도 나 말리지 마세요 여기에다가 변기를 만들거야 아 여긴 이거 못넣나? 저거 땜에? 와 비스톨이 너무 좋은데 여기? 왜이렇게 시뻘거게 하냐고? 와아 야 거실봐요 어 이쁜데? 진짜지 진짜 사는곳같다 야 아 좋아좋아좋아 화장실 완성 일단 어 수맹아저씨 왔다 수맹아저씨 일로와봐요 수맹아저씨 우리 화장실 만들었다고 가서 일로와 화장실 일로 오셨어 와 야 미쳤다 이거 거울같은거 없나? 세면대랑 거울만 있으면 진짜 아 진짜 거울만 있으면 그림으로 해야겠다 어떻게 그림으로 이거 치자 자 비트코인 팔러갑시다 그리고 그림 어 들어있다 상점 상점이 이제 초록색 섬이면 무조건 있나봐요 진짜 어 진짜 이쁘다 여기 이 방은 완벽해 이거를 반 나눠 여기도 저기처럼 그 넣어버릴게 저기 형 왜? 1티어에서 2티어 올라가는데 명성 300 필요한데 2티어에서 3티어 올라가는데 3점 필요해 왜? 미친거 아냐? 어쨌든 2티어가 열리긴 했어요 고급 낚시 위키 이 게임 죽을 때까지 하라고 간단 낚시 위키도 사자 그냥 아니 무슨 10배가 늘어? 아무리 그래도 그치 아 바닥 개수 파악해주는 기계가 있네 뭐야 이거 와 야 미쳤는데 또 왜 여기 농경지가 있어 농경지? 아 맞아 농경지 있었는데 농사를 이제 저렇게 하는건가 그러면 잠깐만 여기는 형 할거 막 미친듯이 늘겠는데? 왜 또 우리 계속 해야돼 죽을 때까지 어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와 고급 대형 농경지? 어? 좋은 땅에서 나무를 기를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좋은 땅에서 아 그러니까 이거 대체품인가 보네 빨리 자라나? 아 나 빨리 자라보다 어? 약간 크기가 더 작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약간 더 크기가 작고 깔끔하게 생겼네요 어허 좋아 어허허 기쌌다 진짜 오 나이스 굿굿 무슨 얘기라고 했어 서로 빨리 나도 얘기해도 우리 집와봐 형 일로와봐 우리 방 만들고 있어 방 진짜 이뻐 지금 와아 형방이랑 노아 형방이야 와 요방이 이뻐 와 침대 와 이 방이 진짜 이뻐 여기 봐봐 어 여기 내 방 요방이 이뻐 와아 진짜 다고니 방이다 딱 와아 진짜 이뻐 이거는 진짜 쓸데가 없다 것이나 와아 여기에 진짜 집 같다 여긴 와 딱인데? 이거? 엥?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좀 실망스러운데요? 아 형 무서워 이제 왜왜왜 썰매 아직도 우리 쫓아다녀 아직도 있자고? 저기요 한번만 보자 가까이 가서 진짜 배에 실리는거 아니야 저거? 어어인가요? 맞네? 배대에서 배가 움직여줘 아니 움직이는게 아니라 우리 배가 움직여서 그래 배가 아아 아까비 다 원래 타고 하듯이 형 인고 쓸데있어? 아니? 쓸데없으면 나좀 쓰자 아니 나 그 부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저희 나중에 보고 보러옵시다 저거 그럼 강화해놨지 아 야 그거 강화해야지 그치 강화해야지 강화...찾 와 과일 꽉 찼다 바나나로 바나나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진짜 하나도 없나?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 형 우리 그냥 한번 찌워서 만들어보자 그럴까? 일단 바나나 4개는 안됐잖아 그리고 딸기도 안됐어 바나나 2개랑 망고 하나랑 딸기 하나 이렇게 넣어볼까? 야자 많이 들어야지 야자 한번? 아 근데 야자를 바나나에 들어갔어 야자? 어 나쁘지 않다 와 이렇게 레시피 발견하면 진짜 완전 기분좋겠다 아 이거 아아아아아아 안돼 똥 나왔어? 어 똥 나왔어 보통 똥이 아니야 색깔이 아 그걸래 실험정신은 끝나지 않아요 바나나 2개랑 수박 하나 넣어볼까? 수박 아 바나나에 수박은 아니지 망고랑 바나나랑 딸기랑 또 누가 있지? 딸기 괜찮다 딸기는 근데 아니었어 딸기를 하나만 넣는거지 그러니까 딸기 하나랑 베리 하나 둘 셋 으악 들어갔어 형 아 까비 우리 셋이 이것만 보고 있어 아 또 많이 했네 바나나 쉐이크니까 우유 들어가지 않을까? 오우? 어 그럴싸하네 멸소젓 오우? 들어가네 이거 바나나 3개부터 연구해봐 어 연구해보자 일단 어 제발 통째로 씹어놓고 돌리네 아 아니 수 bek 통 pennant 아 이게 통이 하나 들어간다고? 안 돼 뭐가 나 그 한미라 나훈아 골도 들어가요? 골 들어가나 Highway 여기에 맞징않는대 ze 골 안들어가요 아 5 meteor 고고고고고고고 야 그만 좀 취해앉 이거 된거같앉 됐어 됐어? 잡탄이면 벌써 끝났지 어 좀 시간이 걸린다 이거 진짜 조금 더 걸릴다? 이거 가! 어 진짜... 진짜 되나? 됐다 x3 어! 대박! 됐다 x2 정말 찾았어봐 찾았어!!! 근데 이거 나무 통 안 돌려줘? 진짜? 실화야 이거 이 스크랩 들어가는데? 와... 나사까지 갈아서 만든 음료야? 철분함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 52 막 고나나 망고나나래 andsG Girls 여기 얼마나 걸렸을까요? 다 10개씩 걸렸는데 끝부분만 15개? 엥? 겨우 15개 챙기려고 우리가 인무스를 4개나 투자해서 아 15개 들어간다고? 저기에? 어? 뭐야 벌써 다 왔어? 어 벌써 다 왔어요 텐맵이야? 어 우리 목적지에 다 왔어 얼음맵이야 왕 여기다가 놓고 와 완벽하게 정박했다 오 근데 여긴 도시가 아닌 것 같은데? 가자 가자 형 나 어때? 세 보여? 엄청 약해보여? 엄청 약해보인다고? 또랩같은데 누가 봐도? 오 여기 없네 어 저기 있지? 저기 멀리 저기를 옆으로 봐봐 어 여기 오로라 오로라 무지개 빗기둥이 있어? 어 뭐야? 저기 인사하고 있어 아 뭐야 재단같은게 있어 재단같은게 쟤 뭐야? 와 형 여기 눈기지 있어 오 이건 뭐 누가 봐도 저번에 봤던 눈스키 있는 곳인 것 같고 여기 눈기지가 있네요 오 어 추워 얼음물 다 됐겠네 주머니에 있는 물 어? 잠깐만 이거 들어갔도 되는게 어디갔어 아우 야 여기 방사능 있어 미친 저기 가면 안 될것 같은데 딱 봐도 피 다 될 것 같은데 잠깐 피폭 살짝 맛보고 와 누가 방궁 깼어 우아 우아 방사능이 아니라 방구였다 우리 좋아하는 거 어? 형 뭐야 전기케이블 집기? 뭐야 어? 선을 늘릴 수 있는데 뭐야 뭐야? 쭈는? 쭈? 쭈? 아, 됐다. 벗었어, 벗었어. 아, 쭈욱 쭈욱 빼야 되는구나. 전기 케이블 두 개. 이 맵에서도 또 파밍을 해야 되는 퀘스트 아이템이 전기 케이블인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있냐? 안 되네? 네, 배밀보도 못 쳐. 형! 이상한 거 있어? 나 보여? 이 초록색 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건. 안 보여? 이거 어디다 꽂아야 되냐? 이거 이제 지금 케이블을 꺼냈거든? 어, 어디다 꽂아야 돼? 여기, 여기서 케이블 꺼낼 수 있어. 아, 여기 밑에 노트 있다. 노트 이거 보자. 노트 이거 보자. 이게 이글루였어? 거대한 이글루를 열어야 되네, 우리가. 어, 여기 이거 뭐야. 여기 뭐 있다. 여기, 여기 계단 있는 거 심상치 않음. 아, 여기랑 이거랑 뭐 연결하는 건가 본데? 어, 케이블을 끌어당기세요 또 있는데, 여기? 어. 이거를 혹시 저기로? 어, 된다. 아하,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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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서로 연결됐구나. 이렇게, 이렇게.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형, 그 다음에 다시 케이블을 꺼낼 수 있고, 계속 끌고 가서. 아, 이렇게. 어, 연결하는 건가 봐, 이렇게. 어, 연결하는 건가 봐, 이렇게. 어딨냐,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여긴 것 같지 않아? 그런 것 같은데? 어, 선이 짧아, 선이 짧아서. 안 돼? 여기로 연결하고. 전기 케이블 필요해. 아, 우리가 아까 전기 케이블 두 개를 파밍해서 여기에서 선을 쓴 거군요. 아, 케이블 좀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열심히 각자 돌아다니고 뭔가 특이사항 있으면 불러요. 오케이. 여기 말고 좀 더 둘러볼까? 케이블이 곳곳에 퍼져 있을지도 몰라. 케이블이 어디 있지? 케이블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 지금 딱 봐도. 이 송신탑 있잖아. 여기에서 두 개를 얻었잖아. 지금 보니까 저기 멀리에도 송신탑이 하나 있어. 아, 그러네. 저기 가자. 아, 저기 오로라 보인다. 완전 이뻐. 어, 여기 뭐야. 어, 어, 북극범. 어, 야, 이거. 갑자기 박치기의 미친.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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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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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야, 야, 야, 야. 와우.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저기 케이블이 있어. 네가 원하던 거야? 저기 있어? 얼른 챙기라고. 어, 케이블이 있어. 저기 카차도 있어, 저기. 저기 또 있다. 하하하하. 셋이 다 하고 있는 거 봐. 뽑아, 뽑아, 뽑아.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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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 무면허 갑니다. 어, 형, 가. 가자. 어, 무면허 라이더다. 가자. 저스티스 크로시크 갈겨 버리자. 어, 뭐야. 진짜 부딪친 거 같은데, 쟤? 어, 저거 뭐야? 아이언맨이야. 뭐야, 저게? 도망갔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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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그건 불쌍해. 조리돌림 당했어. 한대도 못 때리는구나, 이제 너. 너가 그렇지, 뭐. 넘어갈 수 있나? 넘어갈 수 있어. 그러네. 오, 저긴 뭐야? 첨성대야, 무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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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형, 괜찮아? 아니, 아까도 떨어뜨렸는데 또 떨어뜨렸네. 나, 난 아직, 돌아서 올 수 있겠어? 돌아서 올 수 있겠어? 거기 바다 있잖아.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와, 여기 엄청운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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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여기 들어, 들어와봐, 여기. 들어와야 돼? 나 내려간다?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어,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어, 나 저 손 좀 다시 씌우고 이렇게. 큰일 났네. 난 가긴 가야 되니까 가자. 여기 봐, 여기 종류석. 와, 이뻐, 이뻐. 얼음동굴이다. 들어와, 야, 야. 불쌍해. 이건 아니고. 뭐야, 여기 뭐 있어? 응. 자판기 토큰이 있다고? 어, 형, 저 준비성 잔다. 자판기 토큰? 오, 자판기 토큰 오랜만이다. 여기도 자판기가 있나 보네. 난 산내가 왔다,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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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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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또 나가고 있다구. 여기 노트 있다. 뭐야, 여기? 아, 신뢰로 들어왔네. 이 모든 놈은 semua槍을 꼭 갔다ộ요. 은혜가 anyone를 걸려가지고 이 물을 내버려다. 여기도 했나는 또 이 물을 쏟아 있다라고. 이 년이 있는 아이가 나중에 나 터진 않았으면 경적을 가진 아이 어 트랙이다 자평기 토큰 먹을게 응 노트 하나 더 먹었어 아 여기 열리는구나 2층 가보자 오 여기 열려? 여기도 노트 있다 여기가 그 커다란 이글루를 말하는 거 아닌가? 토큰 하나 더 먹었어요 잘해 성어 노트 어 위에 층 또 있어 아 여기 길이 와 왜 와이파이 연결되는 거야 아 노트를 펼쳐봐 지금 뭐 무슨 부품 설계도?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먹었는데 아 나오네 이거 모아야 되나 보다 어 이게 뭐야 일로 와봐 진짜 천문 되네 어 맞네 오 천문 되네 우와 여기도 뭐 있어 노트 먹었다 여기 비밀번호 있어 마지막 하나 더 먹어야 돼 오 뭐야 우와 이거 작동이 돼 누가 이렇게 경박하게 누르는 거야? 우와 여기 근데 여기 숫자 써져 있어 형 여기 벽에 그림 어? 아 이게 비밀번호인가 보다 아 아 아 이게 지금 별자리인 거 같은데 별자리가 이게 2라는 뜻이잖아 별이 두 개 있어서 2인지 원래 2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이건 뭐야 그러면은 내가 비밀번호를 해독해 주지 다고니 매우 경박스러워 보여 8 아 다고니가 아니라 옹기 형이었구나 8 형 왜 경박하고 그런 거면 왜 나만 생각하는 거야 2 어 그게 2 그럴 수 있지 8 2 0 8 2 6 0 8 2 6 해봐 한번 네 자리인가 근데? 아니야 어 네 자리긴 한데 이거 그거 아닐까? 지금 먹고 있는 거 그림이랑 좀 비슷한 거 아 그러네 이게 별자리 단서야 얼굴이 두 번째 짜리고 갈고리가 세 번째 얼굴이 두 번째 짜리 어 그런 거 같아 이건데? 이게 얼굴인 거 같은데? 어 이게 두 번째다 1 2 3 4 5 6 7 8 9 두 번째 짜리가 9에요 그리고 갈고리 찾아 봅시다 갈고리 노트 하나만 더 찾아볼게 하나 더 있는 거 같으니까 아 여깄다 여깄다 노트 찾았다 뭐야 됐어 노트 찾았어 이게 갈고리인가? 아니 묘하게 생겼어 아닌 거 같아 이게 학이네 아 그러네 이게 학이네 누가 봐도 학이네 1 2 3 4 5 5 9 9 그 다음에 갈고리는 어딨어 이거 또 아닌 거 같지 그거 배야 아 이게 배야? 4 그럼 4네 5 9 0 4야 5 9 0 4 요건가? 요것도 아니잖아 그지 5 9 6 4야 찾았어 저기요 여기 좀 보세요 뭐야 이 형 열었어 아니 찍어서 맞췄어? 잘했어 잘했어 고급 고정식 앵커가 있어요 이게 뭐야? 다시겠지? 셀렌의 열쇠 이것도 뭐야 열쇠? 열쇠가 필요한 곳이 있었나? 그러면 이제 고급 고정식 앵커니까 그냥 위에서 버튼 누르면 알아서 이제 같이 내려가는 그런 거 아닐까? 원격 원격 아 형 여기 위에 이게 있었네 버스터드? 아 여기 있구나 다 여기 아 약간 이런 거 보고하고 하는 거였구나 헨리라는 친구가 얘에요 어? 뭐야 헨리 사람 아니었어 그러면? 죽어서 이렇게 해놨나? 프라이몰이냐? 어 야 어 쟤 모두 뭐가 있다 저기 또 뭐가 있어 엄청 거대한 성분이 있어 뭔 소리야 우와 이게 뭐야 뭐야 흔들리는 것도 있는 거 같은데 뭔가 토치가 필요해 형 여기 잠금장치를 녹이려면 토치가 필요하고 우리 열쇠 있다 열쇠는 있어 왠지 전기줄 연결하면 토치가 나올 거 같은 느낌 그래 그래 가자 이걸로 돌아가자 우와아아 kah! 오오오오! 뭐야 개멀있어 오오오오오ая 배하éis 오마이 전립선 Kr或기 이때까지 먹은 전선들을 이용해서 다 연결을 한 번 해보려고요 연결하자 여기? 여기? 어 열렸어! 아 불이 들어오네! 대박! 우와 짱 이뻐! 거기도 열렸어? 어 여기 열렸어 들어가보자 여기부터 어 여기 헬스장인가 봐 우와 여기 헬스장이야 어 온규 형들 무게나 쳐 좀 재밌다 어 여기는 누군가의 방인 거 같아요 우와 이쁘다 되게 살만했네 얘네 진짜 와 이 이불 가져가고 싶다 그니까 어 나 이 침대 진짜 이쁘다 와 씨 여기도 누구 방인가 봐 와 여긴 또 뭐야 돔 스윗 돔이야 여긴 둘이 사는 곳인가 보죠? 어 그러네 싱글 붙여놨네 아 여기도 안 열리지 왜? 그쪽은 그냥 장식인 거 같고 이제 선을 연결해서 이 다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줄을 뽑아서 여기 보관냐? 여기! 됐어 됐어 이제 여기에서 선을 다시 빼서 여기로 내리면은 오 됐다 오 뭐야 여긴 구경가 오 여기 여기 병원이야? 여기가 어 병원이네 노트? 노트 먹었어요 배토란 애가 되게 똑똑했대 배토란 애가 되게 똑똑했대 아 르벤 르벤은 아팠나 보네 욕이 안팠나 보네 그리고 힌이 안팠나 보네 그리고 르벤은 아팠나 보네 안팠나 보네 안팠나 보네 안팠나 보네 안팠나 보네 연고 와 여기 휴신이 엄청 많아 여기도 호랩이지 토큰이 하나 숨어있고 오케이 다 봤다 그 다음이 어디냐 여기여기여기다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다른데가 훨씬 커요 확실히 뭐가 있어 보이네 어 여기 자판기 여깄네 검수잇돔도 팔어 아 진짜? 아 대박 꾸밀 수 있는 재료가 여기 있구나 침대를 안파네 침대를 안파라 이런 쓰레기 자판기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갖고싶었는데 이 물 자판기에 침대도 안나오냐 어 나이스 고급 생물연료정제기? 우와 무려 고급이라고 끝이네 여기는 어 일단 토치 먹은 것부터가 우리에겐 꽤 커 맘맘매야 그 짓을 또? 가자아 와 완벽 뭐야 나 형 나 큰일 났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나 여기 여기 갇혔어 뭐야 이거 봐 뭐야 어떻게 된거야 타가지고 아 이게 내리면 이 위로 올라가잖아 아 어떡해 이거 만들어 보고싶어 아 이거 진짜 이쁘다 아니 우리 치타늄 여덟개 있어? 아 뭐야 식탁 너무 이뻐 오 오우 오우 아 이게 크구나 뭐가 좋은거야 근데? 뭐가다라 근데? 엔진 아 엔진지어 장치로 컨트롤됨 아 아 아 대박 와 어 이거 그거 아까 거기서 봤던 그 운동기구만들어 거기서 한거 같은데 아 그러네 어 운동기구로 만들었어요 대박 여기 구멍나있네 이거구나 이게 생겼구나 이제 바나나랑 망고나무만 미친 듯이 캐면 되는 거잖아 그지 으응 우유랑 와 이거 나무 부수는 소리 법으로 지금 안 들리는데 너무 조용하고 좋다 형 우리 자고 갈래? 이제 밤 가는 거 같은데 방에서 한숨 자자 난 내 방 갈게 잘자 잘자 신소등 하겠습니다 여기 제 방 여기 황본날방 어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네 나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을 준비하고 있었지 다 먹었네 가자 이제 갑시다 완전 시원해 아 게임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진짜 나무판자 하나에 시작해가지고 하하핳핰 낚시질만 오지게 하던 게임이었는데 가자 자 노기게 오옹 오옹 여기서 뭘 연구했을까? 저거 뭐야? 뭐야? 지도야 뭐야? 좀 위험해 보여 지도네? 아 저기 방사능 있다고? 반응로가 지금 오작동하고 있대요. 제어봉을 삽입하세요. 노트 들어볼게. 무슨 벌레도 있네 처음 보는 벌레. 설마 깜짝이야. 아 맞네 밑에 벌레 있다. 어 그치 밑에 벌레 있어 처음 보는 Ve. 우와 춥그러. 이 방호복. 아 여기구나 입어보까? 보요 préc. 오어hun 대박 루시 아 이제 그 아 이거 제한 시간이 있네 어 뭐야 Feng 래버토리 실험실 아 그런데 시간 제한 시간이 있네 빨리hen 아 원자로 따라갈게 따라갈게 루비둠 outside 여기 버튼 누르는 거 있어 여기 숫자 방 하나씩 찾아 여기 PM이라고 적혀있는데 버튼 누를 수 있는 거 하나 있어 저기 여기는 CL 염소 뭐야 플래티나? 그러네 여기도 있네 플래티나 머큐리 그럼 여기에다 숫자 쓸 수 있어 두 글자 아 이거 원수 번호 적어야 해 뭐야 뭐라고 써있어? 아아 PM이라고 적혀있는데 아 루비듐 찾아야 돼 루비듐 37RB 루비듐 37RB라고 적혀있어 여기 그럼 이거 아닌데? 소듐 11LA 이게 뭐지? 이따야 갈아입고 오자 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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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이 얼마나 세면은 바보복이 달아 어허 이러면 돼 여기다 벗어도 돼? 됐어 됐어 리필했어 재충전 리필했어 이게 뭐야 이번에 루비듐인데 37이라 그랬지? 어 SN5고 37 눌렀는데 헐 아 이게 숫자가 제한시간이 있어 근데 다른 것들도 다 동시에 입력을 해야 돼 PM이 보면 맞고 어 CL 어떻게 입력했어? CL? NA CL이 여기가 있는데 17 지금 총 3곳을 입력해야 돼 CL이 17이고 루비듐 37이고 여기 PM이 TM 61 61 61 어 17 눌러 17 눌러 루비듐 뭐라고? 아 잠깐 잠깐 아 아야... 진짜... 동시에 해야 돼 그러니까 어 자 각자 하나씩 잡고 가장 60 야, 6 tab 어 자 눌러 오케이 갑시다 눌렀어 어? 나 안 눌려져 뭐라고? 37? 됐어 나가 나가 일단 나가 어 저 형 벗겨졌다 다시 입고 다시 내려가야 돼 아 진짜? 잠겨있던 문이 열렸어 하나 더 있었구나 아 열렸다 아 여기구나 어 여기는 피폭 안되있네 여기 그냥 나가면 됐었던가 어 여기는 또 멀쩡하네 뭐야 제어봉 하나 얻었어 제어봉 위에 올라가서 꽂으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내가 봤을때 제어봉 3개 필요해 아 방어복 리필할 수 있는 곳 있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아래도 있네 어차피 제어봉 제어봉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어 제어봉은 나중에 총 3개를 꼽아야 될 것 같아 옷 입고 내려가 보자 여기 여기 자 진짜 흐으으으으으으음 이거 뭐야? 벨브야 공시해야되나? 어!!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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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 약하네 파밍이 돼? 뭐 먹었어? 고기 고기 아 그래? 열어줘 또 한 마리 와 또 한 마리 엄청 약해 아 계속 와x2 나 죽여x4 그거 하면 문 열리나? 오 됐다x2 열어줘 열어줘 이거 먹어도 되는 고기인가? ㅋㅋㅋㅋㅋㅋ 이거 먹어도 되는 곡이에요 여러분? 됐다 됐다 몰라쓰 오 여기 제어로 하나 더 방산행에 절여져 있는데 오오오 오케이 여기서 폴 아웃 찍고 있네 아 진짜 어? 형? 여기 레버가 있어? 그렇네? 누르자 눌러서 되는 건가? 뭐 이것도 있어 어 뭐야 뭐야 아아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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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거거 안 꺼져 돌려봐 이거 돌리면 뭐가 되나? 오씨 뭐야 다 죽어라 아 돌려서 저 여기까지 다 해야되나? 아 그런가 본데? 일단 돌려봐 그거밖에 돌리는 거 없잖아 아아 망가졌다 망가뜨리는 거 맞네 아 되게 재밌다 잘 만들었어 또 있어 어 형 이거 레이저 키는 건데 잠깐만 둘러보고 내리자 아 오케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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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누르면 부드럽게 회전하는데 아 이걸로 맞춰야되나 봐 여기도 맞춰야되나 봐 저기도 있네 저기도 각 모서리에 있는데 이걸 튕겨서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면 돼 오케이 여기로 가고 잠깐만 됐네 가자 오케이 아 이거 엄청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깨는 게 많나? 제어봉 노트 제어봉 3개 다 먹었다 올라가자 동시에 꽂자 한 자리씩 잡으 하나씩 잡어 자 하나 둘 셋 얍 뭐야 뭐가 달라지지? 이걸 당길 수 있어 형 일로와봐 일로와봐 제어봉 삽입 완료 냉각 공정이 준비되었습니다 당김 와 뭐야 뭐야 제어봉 끼임? 수동 삽입이 필요하다고? 원자료 열쇠가 나왔거든 여기에 원자료 열쇠를 리액터 목숨 걸고 가야돼 일단 옷부터 입어 여기도 옷나가 직접 가야돼 저기 저기 가면 피스토하고 쓰러지는데 영화 보면 연다잉 아 전쟁이다 전투다 와 미친 낙동벌레 아 얘 거미가 아니네 그를 보니까 소리도 않네 이 자식들은 제어봉을 수동으로 형 거기에서 돌려 돌리는 중 오케이 내가 막고 있을게 돌리는 중 어 다고나 뒤에 조심해 됐다 여기 됐다 여기 됐어 여기 됐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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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린다 돌린다 돌리고 돌리고 어 나 무기 내고도가 없다 됐다 아 얘네 몰래가 왜 계속 나오나 했더니 이 구멍에서 나오고 있었어 리젠 어 문이 열렸어요 여기였구나 방사능도 빠졌어요 지금 어 방사능도 끝났어 바깥인가 본데 토큰이다 아 동전 뭐야 뭐야 이거 와 뭐야 동면관인가 동면관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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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들어있어 여기 어? 그러네 심장박동이 뛰고 있네 열어볼까 열어봐 어 어 뭐야 어머 첫 승정자야 미친 거 아니야 어 어 근데 더빙 소리가 안들려 여기 더빙을 안했는데 자막을 잘 봐 날 버리고 갔구나 와 절 깨워줘서 고마워요 장기간에 동면은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오오오오 그래서 생물 공학자 자리가 있나요? 사실 꽤 실용적이에요 너 안 추워요? 아 우리가 한 말은 아니구나 좋아요 정말 친절하시군요 최선을 다할게요 뭐지? 우리 배에 함께 데리고 가는 거야? 어 우와 플레이 가능 신규 캐릭터 아 아 이런 식이구나 아 난 또 우리 춘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어 뭐야? 다깝다 몰라 말하기? 어? 뭐야 이거 자판기야? 자판기 자판기 안 들어온 거야? 종 나와 노트가 있어 형 이거 집어볼게 어 뭐야 이거 전기 재련기? 전기 재련기 와 다음 맵이 있어 진짜 와 뉴토피아 이제 최종자인가 봐요 뉴토피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어 그런가 보다 아이엠 맘맘 근데 그러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선 만났을 때 그 방사능 있던 거 그 방사능 없어졌으려나? 아 그렇구나 맞네 아 진짜 그렇구나 아 나는 저 방호복 입고 엄청 빨리 돌아가야 되는 줄 알았네 아 아 나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 어 어쨌든 근데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고쳐 주니까 이제 방사능 없지 않을까 아이 우리 전기 재련기 레시피도 얻었어 전기 재련기? 어 맞아 맞아 아까 먹었어 응 재련기가 전기야 그럼 이제 나무판자 대신에 또 배터리 넣어야 되는 건가? 시작지점 근처에 있어 여기 근처였는데 그지? 저기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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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늘을 날아봐 하하하 이리봐유 네 어 방사능 없어졌어 방사능 없어졌어 아 그렇게 되는구나 역시 방구 냄새 다 빠짐 여기 뭐 있으려나? 그냥 스크랩이 엄청 많네요? 마침 스크랩이 많이 필요하긴 했어. 아 파밍하는 곳이구나 그냥. 그러네 그냥 파밍템들. 가자. 이제 이 맵은 다 둘러본 건가? 네. 와 전기 재련기 그 와 생긴 거 봐. 와 씨. 너무 멋있게 생겼어. 기타늄 6개 들어가. 미쳤어. 기타늄 6개? 일단 또 파밍 좀 해야겠는데요? 응 일단 가자 우리 파밍하자 빨리. 어어. 와 이제 그냥 바로 출발하면 되는 거야.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엔진 틀리고 다 돌리면. 진짜. 왜 반응이 없어? 아 연료 다 됐나 보다. 아 아아. 아 나 미안 이거를. 뭐야 이거 왜 왜 180도 돌려놨어? 아 내가 한번 저거 잘못된 줄 알고 거꾸로 달았나 보다. 아 거꾸로 달았어. 응 거꾸로 달아서 그래. 아. 아아. 뭔 소리야? 확실히 버그가 있다. 나 안 들려. 삐 뿌 빠뿌 이런 소리 안 들려. 아 맞네. 그렇지 아까부터 그러더라고요 얘가. 우리 저장하고 다시 로드하자. 갔다 오자. 캐릭터. 약간 동네 백수 형 느낌이야. 아니 우리 캐릭터가 6개나 있었어요 종류가? 이거 마지막 캐릭터인데? 야 중간에 이 3개는 뭐야? 아 옛날 섬에?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옛날 섬 가자 그러면. 나도 드디어 여캐에서 벗어나는구나. 효과물 내가 껐나? 왜 안 들려 이거? 봅니다 섬. 조그마한 섬에도 상점 있나? 아니. 초록색에 떠야 돼. 레이더 초록색 섬에만 있어. 초록색만. 어 뭐야 여기 비행기가 추락해 있어. 어 뭐야. 피치 섬이다 저거. 키는 섬? 뭐야 비행기가 추락해 있어. 그리고 파일럿 헬멧을 머금. 우와 대박. 빨리 써봐. 나 어때? 오 멋있어. 대박. 맞다 그런 게 있었지. 어 나 도전가를 달성했어. 가까이 다가오니까. 실버 스무디? 오 실버 스무디? 실버 스무디 뭐야. 와 이 비행조종사 좋은 거 알고 있었네. 실버 스무디는 그거 은색개초 필요하네. 은색개초 지금 하나 구했어. 원래? 또 얼음섬이네. 얼음섬이야? 왔었던 섬이냐고요? 왔었던 섬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저번에 놀았던 섬도 빙판이 있던 곳이라. 3티어 코앞인데. 일단 고급 소형 농경지랑. 중형 농경지랑. 중형 농경지랑. 저거 너무 궁금하다. 소형 선물로 사줘야겠다. 저거 너무 궁금하다. 여긴 안 나오네. 연구해봐야겠다. 형 칠리랑 광황 좀 사갈까? 어 어 어. 그것도 횡령하면 되니까. 3개씩만 사가자. 야 나 죽는다. 형. 어. 선물. 이거 무조건 쓰고 다녀야 된다 알았지? 여기. 와우5 우리 배. 수석요리사.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다곤이가 챙겼어 x3 다곤이가 챙겼어 x3 어 좋아 좋아. 재화면 강황 좀 올려줘... 하나 둘 셋. 오케이 내가 챙겼어 x2 나 resurrect라행스! 오케이 오케이. илась Come on. 강황은 향만 살짝 첨가했어요. 그 은은한 향례만 남기는 게 이제 맛좋은 요리의 비법이라고 포장 계좌라고 우와 이거 별표가 써있네 어? 더 빨리 헤엄칠 수 있게 합니다 어? 대박 진짜? 음료수에 그런 거 있어? 어 생명의 하트를 추가합니다 음료수 옆에 별 표시가 있네요 반짝굴 이거 반짝굴 이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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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나네 더 빨리 헤엄칠 수 있게 됩니다 와 영구지속인가 설마 그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판매 3티어 달성 좋아 3티어에서 이제 티타늄 광석을 9개 살 수 있는데 그냥 다 사버릴까? 그러자 티타늄 다 사자 일단 어 다 쏟아버리자 잠깐만 3티어에서 진짜 필요한 게 어 냉장고가 있어 진짜로 진짜 냉장고가 있는데? 어 다리도 살 수 있네? 뗏목에 두 부분을 연결합니다 라고 써 있는데 아 이거는 무조건 사 어? 통? 디테일판자? 이게 뭐야? 아니 다 와 3티어는 그냥 다 사고 싶은 것들 뿐이다 일단 냉장고 하나 사고 바이킹경적 하나 사고 통이랑 디테일판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큐가 무려 8개 나오고 막 금 안거져 있는 어? 저거 수통인데? 아 통 업그레이드 버전이구나 수통 아니 근데 이거 우리 의미 없는데 아! 계속 실패하네 어 냉장고다 형 냉장고 우와 오 되게 이뻐 냉장고 와 너무 좋아하는데 형? 아 음료 제작대를 3개 이상 설치하면 효과음이 안 들려요? 아 음료 제작대를? 그게 문제였던거야? 아 그 첨벙첨벙 소리 때문에 형 회수 좀 할게 이거 응응 2개만 남기고 회수 다 해야된다고? 아 진짜 이거 음료수 엄청 많은데 제발 복구되라 오! 효과음이 오 들린다! 딱 2개만 남길까 지금 바로 오고리 들려요 와 씨 머리 다 사고 디테일 판자 어 그거 너무 궁금하긴 해 어 진짜 디테일해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별로 디테일해 보이지 않네 별로 디테일해 보이지 않아 못 박은 널빤지 같이 생겼는데 그냥 땜목 디자인에 세부사항을 추가합니다 설마 아 좀 불안하다 느낌 왜? 와서 만들어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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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하는데?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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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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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눌릴 수 있어 아 아야 아아 이렇게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판자 길이를 늘려서 붙일 수 있다는 거야 나도 해봐 이걸로 글씨 같은 거 쓰라는 건가? 어 이거 이걸로 짭조내다가 해골 그리고 싶다 이렇게 세로도 된다 세로도 고무고무 환자 하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신났어 저 형이 엄청난 꼼수를 알아내야대 이거는 개발자도 모를 것 같은 꼼수를 알아냈어 에? 곰수로 알아냈다고? 너 무 크게 소문내지 마 이거 이거 진짜 문처럼 생겼다 여기 여기에다가 혹시 그럼 편말 붙일수 있어? 문달 이 캡인의 옆에다가? 응 이거 잘 보면은 위에 건 천장에 달려있어 이렇게 해야 이렇게 4개가 딱 돼 대단한 기술력이다 이거 초반에 굉장히 유용할 거 같은데? 자리 협소할 때 말이야 꿀팁입니다 제가 알아냈습니다 출처 밝혀주세요 출처 밝혀달래 귀여워 오늘은 그래서 일하는 날이야? NPC 좀 찾자 오늘은 그러면 첫 메인 선부터 다 하나씩 찾아볼까? 그러자 테두리? 그치 테두리가 좀 별로야 어 좀 별로야 생명의 하트를 추가합니다는 뭐야 이거? 레드비트 샷이 어 안되네? 안 열려? 레드비트 샷 효과가 최대 생존력 늘려줘 아 진짜? 우와 먹어두면 이거는 아마 달지 않으니까 평생 갈등? 아 시간 제한이 아니구나 그거는 빨리 팔자 이건 다고니 사주자 어 뭔데? 우리 우리 저거 티타늄 샀어? 티타늄 하나도 안 샀어요 하나도 안 샀어 오케이 다고니 선물 뭔데? 오 이게 뭐야 뭐야 오 우와 빨리 껴봐 껴봐 어 뭐야 오 이게 하나밖에 안 써지네 선글라스랑 모자랑 아 그러네 모자를 써 모자가 더 잘 어울려 나 모자 샀음 오오 오 봐봐 아 이거 모자에다 선글라스가 다 껴줘야 선장님인데 그러니까 그게 동시 장착이 안 돼 우리 저기 가려는 거야? 처음 디지 같은 거 있잖아 처음에 아 어어 거기 가야지 와 다고니 진짜 낚시꾼 같아 할 양 그지 없어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저기 가서 우리 뭐 찾으려고 온 거야? NPC? NPC NPC 있을까? 가봐야지 알겠지 어 뭐야 여기 NPC 있어 형 어? 진짜네 우와 여기 있어 이렇게 우와 딸라 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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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C 뭐야 무서워 무서워 일부 틀라 그러는데? 해상 전문가래 해상 전문가래 여기서 뭐하고 있었냐 너는 오오 플레이 가능 신규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 오오오 나 먹었다 좋다 좋다 일단 출발할게요 또 새로운 다음 섬으로 네 으우야 5급 헤드라이트 하나 만들어봐야지 살짝 비뚤어졌는데 원형 이거 와아 나몬아 이거 봐봐 어딨어 이형 어딨어 이형 어딨어 짜잔 오오오오 마스터이다 마스터이 왜야 마스터이네 진짜 뭔가 NPC 찾으면서 과거의 행적들을 싹 보면서 이제 진짜 엔딩 맞이할 준비하는 것 같네요 아 도착했다 웅장해 어 선장님 운전을 잘해 가자 가자 여긴 맵이 워낙 넓으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찾아봐 오케이 아 알았어 보기요 아 여기 덩굴 잘라가지고 지나가야 되는 맵 발견 아 맞다 보기도 있었지 어 있을만한데 못 찾는 건가 아직 여길까 여길까 4번일까 6번일까 어 발견 진짜? 여기 그 칼로 덩굴 자르고 와야 되는 곳이야 아 그럼 여기 맞아 형 여기 맞을 거야 아 그래 오케이 여기 6번 6번인 거 같아 어 6번이다 여기 맞는 거 같아 제대로 가는데 어 맞네 와 이 아저씨는 진짜 그 알소 쏠 한잔 한 거 같은데 몸몸이 빨간해 말이나 걸어봅시다 네 Buddy Could you be an angel and help me out of it? 저 진짜 도와주기 좋다 I'd owe you big time Oh man I would've been a goner without you 아저씨 아저씨 여기 야동 DB 여기 모아두고 여기서 살고 계셨어 와 야동 백테라 와 씨 진짜 어 외롭진 않았겠네 여기 컴퓨터도 있네 여기 외롭진 않았겠어 존이 그렇지 그렇지 쓰레기 조금 보였다 자 이제 카라반타운 가볼게요 그걸 왜 붙여놨자 뭐야 감자꾹 밖에 안해주면서 하하하 아니야 여기 나도 앉아있어야지 감자꾹이랑 어글레바퀴 안 만들어주면서 와 형 진짜 요리사 같아 캐릭터 진짜로 와 나 잠깐만 봐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프링글스 아저씨 와 진짜 진짜 요리사 같아 어이 거기 물 떠와 하하하하 어 미친 주방장이야 공지사항이 읽어 엥? 저게 뭐예요? 이상한거 발견 뭔데? 뭔데 뭔데 뭔데? 그냥 평범한 초록섬인데 자태가 예사롭지 않아 어? 상점도 있는거 같은데? 아 저게 그냥 상점인가? 어 저 사막섬인가? 어 도착했나보다 아 저 소리가 괜찮네 저렇게 쓰니까 그치 이거 하나 오오 이중에 만들수네 뭐가 이씨 하난게 있네 아 아 깜짝이야 아이씨 오염된 돼지 아이가 이게 왜이렇게 빡 아아 돼지고기가 다네가 타준 꿀물이 맛있더라구 대충 다네 그래서 드세요 형 든든한 스튜에 뭐가 들어가? 주니퍼? 주니퍼 아 근데 그게 든든한 스튜 만들기가 힘든게 주니퍼가 너무 작아가지고 집기가 횡령이 너무 어려워 향황고추도 한두개 씩만 아 오케이 두 개씩刷게 오케이 피타니엄 싸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아닌가? 개비쌈 개비쌈? 너무 궁금한게 이 도계교인데 아 아 statistical 이게 뭘까요? ,ถля 그게 뭔가 그 배에서 막 내리는 우와 우와 대박 ып tambzy 그럼 여기에다가 설치하면 되겠네 오 상용용 여기 진짜 배다워진다 여기다 놓자 그냥 이거 되게 멋있다 간지용으로 이거 절대 안 부서진네 밖에다가 감자 키워도 되겠네 어 그치 맘맘매야 브랭크 여기와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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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게 오 이거 뭐야? 기가 막히다 기계 맥히나잉 아 아니 진짜 형 이쪽 봐야지 아 뭐야 이거 으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멋있다 진짜 멋있었는데 흠해준다 미쳤다 빨리 딴 거 다 치워버려 이걸로 해 치워 치워 부시대 유물 치워 아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어 뭐? 어 오 죽음을 한 번 모면하게 해주는 신비로운 스튜 먹고 나서 죽음에는 부활하나봐요 어 연어 샐러드 이거 먹어 폐활량을 늘려주는 건강한 샐러드래 와우 와우 어 빛나 어 반짝반짝 와 연어 샐러드 너무 맛있게 생겼다 연어 되게 구현 잘했는데 상가로아가 이번 업데이트 이전에 가장 마지막 맵이었지 응 그럼 무조건 여기 있을 수 밖에 없겠네 우리가 이때까지 놓치지 않았다면 그러고 그러겠네 여기 어어 중앙에 있는 저기 꼭대기 있으려나? 그치 꼭대기겠지 그거 아니면 그 우주선? 탈출포트에 있을 법한데? 어? 그럴려나? 탈출포트를 먼저 보자 좋았어 좋아좋아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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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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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라 어 이거 금고도 있네요 있어? 어딨어 이놈아 물탱탱 노트 있고 아 있어 그렇지 단출번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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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여기 있었구나 너무 다행이다 어쩜 이렇게 눈치가 좋아 아 여기 놀이기구 타고 계셨네 말하는 거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껴 있어 그러게 뭔가 좀 높은 사람이었나 봐 그런가 봐 어 아 아룸아 팔꿈치 못해졌어요 보이곰무관 하루로 컨설팅 해준대 나이스 그니까 아 모든 캐릭터 언락했어 아 맞다 이거 창고에 들어있는 거에 맞춰서 들어가는 키가 생겼어 오우 그래? 그래? 정렬하는 거 왼쪽에 버튼이 하나 더 생겼어 어 업데이트가 됐네요 죽음을 한번 모면하게 해주는 수트 물걱 물걱 아 마이 미쳐날지겠네 이게 죽음저항이라는 버프가 생기는데 이거 지속시간인데 영구적이지는 않고 폐활량을 늘려주는 건강한 스테이크 물걱 오 폐활량 버프까지 어 여기서 하나 더 먹으면 버프 하나 더 붙지 않나 아무거나 빨리 먹어보자 더 빨리 헤엄칠 수 있게 해주는 음료 야 우리 마이 왕기했다 마이 왕기했다 도전 과제가 달성되진 않네 아 죽음저항 좀 궁금한데 한번 죽어볼까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네 뭐 Ross 어우 죽음저항만 맞는 거야 오 finder 오 주씨 최종 목표로 슬슬 갈까 우夏 그래 NPC도 다 찾았으니까 그지 돼 그래, 그래, 그래. 아, 이으. 배 조금만 왼쪽으로 돌려봐. 왼쪽으로 돌렸다가 멈춰? 됐어? 아니야, 조금, 조금 더. 아, 조금 더 가야되나, 이게? 뭘, 조금 더 가봐. 뭐, 수맥 찾는 거야? 조금만 더? 아니야, 어, 아니야. 반대, 반대 방향.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조금씩, 조금씩.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선장님이. 어, 됐다, 됐다, 됐다. 된 거야? 된 거야. 이게 뭔데? 뭔데? 게시판 같은 거. 아, 궁중이 다 띄어온 거야, 이거? 응. 아, 테레비. 정우, 북방향일 때만 맞아서. 아, 진짜. 나쁘지 않아, 지금. 이게, 배의 방향의 영향을 봐서, 이게. 배의 방향의 영향을 봐서, 이게. 여기, 맞지? 와, 집이 너무 잘 만들었어! 맞네, 최고지. 뭐야, 이거? 너그가 잘 안 만들었지. 유토피아 동력했어, 여유. 아, 진짜? 아, 경과해. 빨리 와서 이, 역사적인 장면을 봐. 뭐 집같은게 있다 위에? 그러게 진짜 제대로 된 도시네 진짜 말그대로 유토피아인가? 벌벽같이 생겼어 근데? 도시인가? 건물인가? 오! 뭐야! 오와! 진짜 육상필딩 같은 느낌인데 대박! 끝내준다 여기 건물들 눈 아파 근데 저 안 어울리는 저건 뭐야? 가운데는 왜 저래? 아 아파트가 버려진 건물이고 거기에 나무같은거 덧대가지고 새로운 집을 지었나봐 저기 뭐 이상한 늑대? 같은게 있는데 그러네? 하이에나같은 어 하이에나같은게 있어 스탑 우린 바로가? 어? 하이에나 맞는거 같은데? 좀만 구경하자 좀만 가보자 가자아 에나야 뭐야 저게 아 공격 안하네? 공격해 오! 때리고 튀어 와 머리좋아 헬린저였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이거 뭐야? 발판이야? 이거 움직일 수 있는데? 어 발판을 둘 수 있네 이제 발판을 이용해서 올라가라고 이런거 어떻게 했지? 얘는 뭐죠? 얘는 고기 고기랑 가죽 아 그래 얘는 대가리 안줘? 왜 다리 안조래? 개소름 끼쳐 대가리도 가끔 떨어지지 전기 케이블 먹었어요 토큰 먹었어 여기도 뭐가 있나본데? 문 안열리지 이런거 그러네? 안열려 주변을 좀 둘러보자 어? 여기 여기다 연결하는건가봐 케이블을 끌어당기세요 우리 아까 먹었던 케이블 이거 이렇게 끌어서 어디에 연결할 수 있어 이거 수상하지 않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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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게 저거 옮길 수 있나? 여기 올라가보자 여기다 싸우면 올라갈 수 있나? 여기야 말고 또 다른 데로 올라갈 수 있나? 다른 곳이 있지 않을까? 형 여기다 아 시작했던 데에 있다 시작했던 데에 여기야 여기 여기 이 들고 가야지 어 여기 못 올라간다 대답이요 자 이렇게 봐 밟고 올라와 그치 어? 이거 한번 두면은 위에서 못 건져올라 아 진짜? 아 네 전기 테이블 하나 나이스 어허 어허 어 여기도 케이블 끌어당기세요 있다 아 여기서 철도? 어 해볼게 어 된다 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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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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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들어왔어 형 오 전기가 막 흐르는데? 아하 여기 반대쪽도 있어 형들 상자 갖고 가야지 맞다 상자 아 상자 안 갖고 가도 되네 여기 되게 많이 있다 아 그래? 아 저기 저기 내가 하고 올게 어 여기도 케이블 있구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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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는다 형 어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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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는다 꽂아 꽂아 오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쭉쭉 저기로 연결하면 되겠네 이제 어디로 가야되나? 여기야 여기 이 건물 혹시 모르니까 요거 갖고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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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갔어 방금 깜짝이야 아 진짜 개놀아 있네 와 헤헤헤헤헤 앤 쪽이 좋겠습니까 오른쪽이 좋겠습니깐 왜여 3칸 쌓고 올라갈 수도 있나? 안되네 3칸은 못쌓 어 3개 되는데? 아 3개가 되는데 못 올라간다고 아 우리가 못 간다고 아 4개를 쌓으면 되네 도와줘 도와줘 일로와 계속 쌓아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 됐어 올라왔어 됐다 여기 뭐있어? 여기에 전기줄있고 이거 아까 내가 못 탔던 케이블 어? 이 상태로 저길 못가네? 이거 타고 저기까지 가야되는거야? 탈수가 없어 아 형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에서 줄을 갖고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네 역시 셋이 합치니까 아이큐 100은 돼 자 연결 나이스 여기에서 또 줄 꺼내가지고 여기 상자 좀 쌓아줘요 오케이 갑니다 와 진짜 쿠팡맨 같애 갑니다 고객님 여기 여기 됐다 됐다 여기에 다시 쌓아야돼 오케이 또 올라와 오케이 연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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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는 안되지? 하나 더 가야되나? 어? 그리고 전기 케이블이 모자라 이제 전기 케이블 하나만 더 있으면 되거든 어 그니까 발전기를 서로 연결시키는거지 여기가 마지막인거 같애 어 여기 뭐 어? 저기 밑에 전기줄이 있긴 한데 어 맞네 먹었다 어쨌든 전기줄을 먹었으니까 이걸 먹고 뒤로 내려가서 연결 찬 뭔가 작동되는 소리가 들려요 어? 저쪽에 펌프가 작동되고 있거든요 일로 이 흙더미를 파다보면 뭐가 벌레말고 다른게 나오나봐 찾아보자 그런가보다 이런게 있더라고 여기 일로와봐 여기 터즐있어 여기 연결하는거래 연결해서 모든 펌프에 물이 다 공급되도록 해야돼 어? 잠깐만 좀 될거같은데? 이 형 입대에 여길 마셔 와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리 와 2000년 후 아닌가? 오오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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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이게 하나가 아니었구나 오케이 여기 나오는데 볼게 돌려봐 예예예예예예예 damals 아 이거 맞는거같아 이거 맞는거같아 오, 이거ander 어 됐다 여기로와 이렇게와서 나왔다 어? 잠깐만 어? 여기 이제만 어? 여기 이거 있어 não fill this up 체으라고 워터펌프 저기에서 물 끓어지고 있잖아 그거cha 다 연결해서 이 그래서 탱크에다가 채우면 돼 아 여기 코드도 있어 문에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안에 봐봐 형 오오오 뭐야? 아내가 보인.. 어? 뭐야? 아니요 우주선이 있는데요? 우리 지구를 탈출하는 게 목표였어? 설마 지구 버림? 어 여기 꼭대기! 일로 와봐 컴온요 오오오 이산화탄소통 와 형 저 옆에 건물로 가는 건가봐 저 X표시 아아 작사를 써가지고 저기에 맞추는 건가봐 일단 여기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물탱크부터 빨리 더 입자 오케이 물탱크 자 세 번째 물탱크 여기다 꿀렁꿀렁꿀렁 이것보다 더 꺾인 거 없지 이거 아닌데? 이거 안 되는데? 어어 방금 방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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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차 여기를 보면은 어어 이산화탄소통 어어 물탱크를 채워서 안에 이제 있던 아이템을 꺼낼 수 있게 됐어요 이산화탄소통 여기 있었던 거였구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흙 다 퍼내 여기 어 이거 다 퍼야 돼? 어 노트를 보면 안다는데? 노트? 어떤 파브르야? 어 이거 우리가 아까 봤던 지도가 표시돼 있다 지금 저 빨간 동그라미 표시가 그거 같은데 아니 그리고 여긴데.. 잠깐만 내가 해볼게 여기 오후 자 형이 다해 역시 수메 알자 씨야 하는데 여기가 여기가 맞어? 여기가 펌프에서 오케이 요건가? 요거 나이스 왔다왔다 코드가.. 그러면 완성인데? 그럼 가서 그 코드 입력을 하자 그냥 자동으로, 될것같아 될 것 같아 야무지기 잘만 떨어놨어 뭐야 이거 어? 형 청사진이 또 있어 뭐냐 이거? 뭐지? 이제 끝 아니야? SMITH 이제 누더기가 막 안 들고 다cka 여기 작살 오 작살 와 이것도 있네 아 그럼 옥상으로 가는건가 이제? 자 작살 챙기고 오케이 가자 여기 땅 어 해봐 해봐 쏜다 그냥 또 나가는거 엑스포스에다 쏴 나이스 대박살을 냈어 형 야옹 여기 입구열쇠 있어 입구열쇠? 이건 왜있어? 여기 경첩 엄청나왔어 밑으로 내려가는 용도네 나갈 때 나갈 때 아 여기는 끝이구나 나가야되는거 같은데 진짜? 이게 끝이라고 응 없는데? 그럼 열쇠 먹었으니까 이제 내려가? 응 가자 가자 으흐흐흐흐 으흐 어우 유격훈련하는거 같애 어 이 건물이 막혀있네 대나무 아 여긴가보다 어? 뭐야? 입구 열쇠가 두 개 필요해 형 자물쇠가 지금 두 개 잠겨있는데 그럼 다른 데가 또 있나?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어 여기도 길 계속 있어 어 나 따라갈게 아 저기 완전 막 잠겨있는 게 있는데? 막 무슨 봉인당한 것처럼? 족장님 오두막같이 생긴 거 있다? 뭐야 별로 막 묶여있는데? 그 느낌 아니야? 이건 감옥 열쇠야? 어 열쇠다! 어? 안 무서워? 야야 귀 기울여봐 안에 사람 소리 들려 어? 그러네 이거 안에 있다 어 진짜네? 올로프의 마스터 키를 뺏어달라고? 마스터 2의 키를 뺏으라고? 아 우릴 풀어달래? 여기 갇혔나봐 착한 사람들인가? 어 근데 모르는 거 아니야? 가보자 spirits 악한 사람인 거 치고는 왕 сумма 마법진 처럼 막아놨는데? 왕 ró 일단 열쇠 먹었잖아 우리 열쇠 두 개잖아 거기로 돌아가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연다이? 야ärt 몽박두 촑 피랑 으趙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 무조건 타라고 지금 안내하고 있네 뭔가 되게 되게 무서워 근데 내려갈까? 뭔가 함정으로 가는 기분이야 올라가네? 여기가 12층이지 맞아 어? 한가로아? 오랜만에 들리는 무거움이다 토큰 우와 이거 뭐야? 어? 아바타야? 뭐야 이건 또 뭐야 미쳤네 여기 뭐 있어 사용 사용? 뭐야? 눌러봐 해봐 엘리베이터에요? 엘리베이터에요? 뭐가 내려가 아 뭐가 움직이는데? 뭐..뭐야 이게? 아 이게 오오오오 이렇게 되는거구나 톱니바퀴가 필요하대 아까 우리 다리 건너기 전에 봤던거 있잖아 그거 빼야되는거 아닌가 어 여기 톱니바퀴 있어 아 진짜? 아 그래? 여기 쪼 안에 있어 아아 아 맞네 저기 막 모여있다 아 여기 망치 필요해 여기는 들어가려면 아 필요한거 개맞네 진짜 이렇게 와 자물쇠 부수기위한 망치를 또 아 이 정도면 아 손으로 뜯을 수 있을거 같은데 잘가 와 점프비 아 안돼 어 여기 그물망으로 이렇게 돼있네 안전하게 이거 이거 저거네 완전 킹받지 않게 응 키즈카페네 아아악 어? 아 이거 한번 치이니까 확 밀리는데요 으악 나 그냥 떨어졌어 아 미친 갑자기 인내의 숲 타임이야 인내 형제들 어 좋아 으악 하하하하 웃음소리 너무 사악한거 아냐용 개조강하네 아 이건 앉으면 될거 같은데 오 똑똑한데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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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마 지지마 fou이야야 아아아악 근데 점프 해서 넘어가야돼네 거길 oh 그렇네 fly에 맞춰서 오 엫 으으äs 심으네 거기는 오 정관아ap 점프하지 말고 그렇게 그렇게 넘어오게 그게 돼? 그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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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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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한데 오 야 우리 중에 한명은 끝에 갈수 있을거야 잔 gute こ 뭐야 형님들만 믿는다구 한 명은 가겠지 뒤에 복합이야 복합문제 뭐여 이게 죽이래 죽이래 숙여 숙여야 나 이 사람들이가 느리겠네 형님부터 가세요 야 복숭아 갱과에 대하는 줄 약간 그 키즈카페 온 듯한 이 느낌은 뭐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하 컴온 컴온 정신경력이 20세 하하하하 처음부터야? 형님부터 먼저 갈래? 나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힘내 할 수 있어 조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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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안 하려고 지금 많이 참고 있다 1 hour later 편집자님들 이 짤 무조건 쓴다 2 hours later 2 hours later 그냥 형들끼리 먼저 보고 와 왜 날 구경하고 와 침팬지다 전혀 지금 나에게 도움 안되는 소리야 나왔어 조암풀 빨리 이거 멈춰줘 형들 뭐 멈추진 못해 나 없이 뭐 봐도 되니까 빨리 멈춰줘 빨리 망치로 포개줘 하하하하 나 없이 뭐 봐도 된대 아까 불렀던 리프트가 아아 혹시 이거 탈 수 있나? 박온이가 여기 탈 수 있으면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한 다음에 이거 태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그거 왔다갔다 돼? 아니야 딱 봐도 못할 것 같이 생겼는데? 그지? 박온님 화이팅 망치 먹었어요 돌아갈게 아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톱니바퀴가 빠져있어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톱니바퀴를 얻은 다음에 여길 다시 와야돼 잠깐만 그러면 저 문 너머에 저 톱니바퀴는 어떻게 먹는거야 저걸 먹어야 여길 다시 와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건데 거기 그냥 있을래? 내가 여길 열어서 갖다줘야 빠르지 않을까? 그러라고 이거 해놓은거 같은데 아 맞다 망치 아 우리가 망치 먹었지 그래서 이거 부술 수 있구나 아 저쪽에 가있을거 아냐? 어 형 먼저 가있어 어 먼저 가있을게 뭐야 누가 형 형 형 형 가면 안될거 같아 생존자 있어 뭐야 올로프? 무슨 군인 아재가 여기 가까이오지말라고 하고 도망갔어 제정신이 아닌거 같아 유격장인데 여기? 아씨 안좋은 추억이 일사로 올바놓을테미 어 형 이거 인벤토리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이걸 들고가야돼 아 진짜? 어 잠깐만 이거 이 상태로 와 여기 못올라가네 아 진짜? 어 이거 들고 못올라가 아 그래서 이거 다해야되나보다 그래서 여기 있구나 엘리베이터같은거 진짜 개평신 아 이거 저울인데? 리프트가 1번 있는 곳에 어떻게 올라가죠? 저기가? 이거 들고 점프는 되나? 점프도 안돼 일단 나 일로왔거든 다고나 다시 2 넣었어 아 이걸로 올라가야돼 이거 이용해서 오케? 오오아 이 박스에서 톱니를 그렇게 많이 실을 필요는 없을거같은데 anda rabb예 어? 뭐야? 얘만 빼고 가는데? 얘네 왜 여깄어? 너무 많이 실어서 그런가? 아~~ 톱니는 여기에다 싣는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끼어 끼어! 근데 이거 우리 이렇게 플레이하는거 맞아요? 뭐야? 이거 아니야 누가 봐도 아니야 이거 누가 봐도 아니야 뭐 됐으니까 어떻게든 가면 됐지 여기 아까 군인 아저씨가 이거 다리 올리고 도망갔거든 그래서 다리를 내린거야 지금 아~~ 어? 뭐야 또 저런다 위에서 이제 조지러 갈거임 옥청을 줬네 조지러 간대? 어 뭐야 저거 사다리 안잡아줘 배우망덕하대 우리보고 노래 니가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고 어? 이제 사다리가 내려왔네 우리 아나 넌? 아저씨 우리 알아요? 맘맘매야 손이 막혀 여기 나도 배터리 다 됐다 아 내려가는 길이 생긴거구나 하나는 또 어따 쓰라고 여기는 또 뭔데? 아 이거 왜 또 보여? 어? 어? 아 여기로 연결됐네 왜 일로 왔지 우리? 아 연결됐구나 여기다가 이제 어 연결됐어 여기다가 싣고 다시 가면 될 듯 여기로 가야지 그럼 아 여기다가 놓고 이제 빠이빠이 나 거짓말이지 그럼 저걸 다시 해야된다고? 어 다시 해야돼? 아 미치해 나 못할거 같은데 다고니 진짜 화났는데 여기서 이거 띄우면 이렇게 올라와서 다고니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 잠깐만 나 내려볼게 어 되네 되네 어 된다 어? 다고니 일로와 다고니 내려와 그냥 내려와 어 상자 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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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개천재 아 형 똑똑하다 어 형들이 최고야 아 뭐야 나 햄 아 이 쇼컷이 있네 이게 왜 돼? 와 자기야 고마워 자 자 빨리 와 톱니 끼운다 음 어 최고야 우와 여기 방음부스 개쩐다 왜 작동이 안 되지? 방음부스래 아 진짜 2층 올라왔어 2층 어 몇 개 안 올라왔는데? 어 나 지금 분노면 그 영감 죽일 수 있어 진짜로 아 이거 또 상자가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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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운반하는 상자야 어? 그냥 운반하는 상자야? 응 케이지 같은 게 있어 아 그냥 생긴 게 좀 다르구나 아 이거를 여기서 쌓아가지고 어디 올라가는 건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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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오 형 눈썰미 아 가자고 썰미 썰미 눈썰미 어 됐다 나왔다 뭔데 어 영감 때이가 일로 하면 어딨어요 아 저기구나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 여기있다 아 여기있다 잡히면 곱게는 못 죽을 줄 아세요 어 관통되네 어! 화면 쏴니까 피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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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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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요 하쳤나 봐 진짜로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볼래? 직수였고 어 이거 불 붙어서 그냥 활 쏘면 피해 피한다고? 어 그러네 고개 숙여서 피하네 고개 숙여서 피해 아 진짜 그럼 이걸로 뭔가를 해야된다는 건데 그러네 그 사이에 상자 모아서 올라가야 되네 올라가 올라가 여기 불타다 못가 상자 갖고 와 상자 갖고 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대 이놈의 모가지를 얻을 수 있겠지 여기 나무 바닥인데 저렇게 해도 돼? 여기도 많이 모았을 땅 여기도 터진다 조심해 안 뜨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니야 못 올라가 한 칸 더 필요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나 어 이제 될 거 같아 돼지 돼지 가자 가자 가도 패버리자 야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죽여봐 문 닫아 열어 서로 열고 다니려고 해가지고 어디야 어? 잠깐만 근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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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봐 가지 말아봐 우리 중요한 걸 놓쳤어 전기 집라인? 우와 열쇠도 있어 오잉? 라인에 왜 전기가 필요해? 창고 열쇠 그 역으로 이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나 본데? 형 이제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를 꼭 따를 필요가 없어 문의 법칙을 깼다 아유 영간들 진짜 양갱은 없을 줄 아쇼 어? 창고 열쇠 아까 먹은 창고 열쇠로 여기 열 수 있어요? 들어 어허 그 들어가 이 사다리는 뭐야? 뭐야 어 밑으로 내렸어 원감님 어디 간 거야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 그러네 위... 위에 Detro 내려가야 되네 거기 Arabic 내 비어 호크를 제가 또 수류탄 던질 것 같은데 털마 아 그러네 2페이지네 빨리 싸와 빨리 가자 아 진짜 영감님 정말 오 하이에나 하이에나 또 돌을 났어 하이에나 하이에나 일단 잡아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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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한 마리 더 얘도 불은 싫어하네 아 얘가 도망가서 더 흘러왔네 저기 있죠 또 나왔다 아이에나 하곤이 피해 아 봐줄게 봐줄게 뒤에서 계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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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되지 않아? 올라갈 수 있을 때 올라갈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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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아 벌써 저기까지 갔어 아 씨 야 잠깐만 여기 오 뭐야 개무서워 사자 아니 표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 하이에나들이더라고 밑에도 상자 봐봐 다 하이에나들이야 아 저거 저거 다 저렇게 되어있구나 저 여기 열었다 도대체 저 영감님은 왜 저러는 거야 눈 봐봐 죽일 거면 진작에 함정 파가지고 죽이면 됐지 왜 관심 받을 거 다 바꾸러 가네 그니까 외로웠나봐 오는 길 다 오는 길 다 만들어놓고 지금 외로웠어 알고 보니까 보드게임 매니아 여린 남자야 어허허허 와 도로 설계된 와 복도 짱 이쁘 와 조명 이쁘잖아 오 저거 뭐야 안보여 저거 형 가운데? 엄청 큰 하이에나 있어 형 아 정면에? 오 뭐야 저거? 설마 보스인가? 그런거 같은데 아 진짜 보스전인가보다 가자 아 근데 우리 쇼컷 만들어서 아 이거 일단 내려가 아 그래? 너 내려왔어 어? 아래 뭐가 있는 아 목줄? 이번에도 상자 쌓아야되는거 아니죠? 그냥 쟤 잡으면 될거 같은데 오 설마 천재공격 안되요 영감님 그만좀 하세요 영감님 영감님도 잡으면 영감님 머리줄겁니까? 왜 화살이 튕겨나가? 그러게 뭐야 요 뭐야? 아 저 하이에나가 튕기는건가? 아니 한대 맞았는데? 얘가 알파인가 봐 쏴 쏴 쏴 오 그냥 때리는거야 이번에 아 덕나온다 얘네 오 때릴때마다 독이 나오네 진짜로 오 무조건 활 활 아씨 개토레이에 젖은 아 야야야야 미쳐나가 저거 활이 맞겠지 로마가 좀만 줄사람 야 괜찮을거 같아 생각보다 괜찮아 아 얘 밥 먹을 때는 무적이네 으윽 아 아 아우 아 맞네 에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생각보다 너무 센데요 어 목줄 갖고 뭐하는건가 이거 그냥 때린다고 되는게 아닌거 같은데 그런데 그런거같지 어 목줄로 뭐 해야하는거 같은데 방금 목줄 선택을 못놨었는데 어? 야 이거 너무 아픈데? 개아퍼 개아퍼 연구 연구 발라야겠다 핵불선택 이거 뭐야? 아 형 연구 연구가 진짜 너무 고맙다 그냥 패는 게 아닐 거 같은데 쟤 밥 먹을 때 뭐 하는 거 같아 아 이게 안 되는데 밥 먹을 때 해야 되는 건가 진짜? 근데 데미지가 들어가기는 해요 이거봐 데미지가 들어가기는 해 일단 때려 이게 밥 먹으면 피가 차는 건가?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야 이거 어떡해 버그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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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다시 나왔다 다시 나왔다 어 다행이다 어이구 시니쉬워 어이구 시니쉬워 아 제발 티가 달긴 하거든?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안 돼 얘 왜 친경 날라 아니야? 어 나한테 어! 아 너 뽑아 가야겠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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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나 죽일라 그래 안 뜨거 이씨 그냥 패는 건 맞는 거 같아 아 나 패는 건 안 돼 오우 2페이지 오우 2페이지 어 맞네 오우 밥 먹는다 아 얘가 힘이 좋아 지금 밥 맛있는 거 먹었어 장난이 아니야 어! 어! 어 잡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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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형 뭐야 어떻게 잡았어? 아 그냥 때리니까 죽었는데 아아 친구다 아 뭐야 가죽이랑 고기 엄청 많이 줬어 아 뭐야 머리에 머리를 얻었어요 그것도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좀 크네 불빛 나오면서 아까 거랑 다르네 나쁘지 않아 이게 조금 더 낫다 아까 거보다 빨리 영관님도 잡아서 영관님 머리도 먹자 그러니까 형 그거 딱 쓰니까 뒤에서 보면 약간 일본 양아치 느낌이야 안 내네 쟤 봐라 야 모아지 따 저것만 따면 된다 이제 영관님 왜 저래 쟤 떨어지려고 그래 줄에 걸렸어요 아 안 죽었어 여기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있네 티타늄 도구도 있어 여기 티타늄 도구? 오 강화 버전 도끼 칼 그리고 고깨인 것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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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 오 티타늄 고리 티타늄 도끼 티타늄 도끼 티타늄 검 우와 미쳤다 가물결쇠도 챙기고 이제 갈까? 이 아저씨는 계속 여기에서 매달려 있으라고 하고 우리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도 여기 여기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엘리베이터 있구나 감상적인 길이 있으니까 그래 그래 직통 직통 모자 써서 그런거야? 그리고 끝까지 지금 에거라 북거라네 풀어주면 되나보다 그치 어? 여기 오케이 그래 여기야 우리 말했던 바로 그 장소 그리고 여기 바로 가보겠죠? 좋아 좋아 스트레이트로 아주 그냥 짝짝짝 모든 플레이어가 근처에 있어야 된대 오 중요한 장면인가봐 엔딩이야? 어? 엔딩인가봐 열 개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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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우와 오 어? 아아아아 갑자기 갑자기 스토리게임이 됐어 와 미쳤다 저 쓰레기 아재가 남은 생존자들 다 감옥에 가둬놓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독식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그걸 저지했네 앞부분에 변한 스토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와 브금 너무 좋은데? 와 미친! 너무 무서워 오 마을이야! 마을이 생겼어 오 수박 파밍 가는 빨리 다 챙겨 주섬 주섬 먹을 거다 주섬 주섬 헌복해야지 오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걸 수 있어요 아 지금 먹을래요? 장식품이야 이거 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 아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아 장식품 맞아 아 걸어넣네 아 진짜 그냥 장식품이네 아 이런 식으로 걸어넣네 소피아 장식 오 쓰레기인데 아 대박 아 어떡해 진짜 엔딩인가 봐봐 미친 듯이 퍼져 여기 어 여기 개 얜 왜 이래? 삐뚤어져가지고 오 형 형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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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디에 왔어? 아 점프해서? 아무것도 없네 뭐야 깜짝이야 의미에서 사람이 떨어졌어 와 청사진 두근두근 해봐라자 빨리 티타늄 화살 전기 짚라인도구 티타늄 거리 티타늄 도끼 티타늄 건 범이 진짜 멋있게 생겼다 끈배농 내가 가방 다 만들었어 장비에 넣어놓게 이걸 껴 한줄이 더 늘어났네요 아 이게 뭐야 왜 매다는데 오랫동안 매달면은 말라가지고 먹을 수 있는건가 나도 전기 짚라인 만들어야지 우와 우와 올라가는거 개빨라 진짜? 나도 볼래 아 형 너무 재밌게 노는데? 짜증나 그거 배터리 무제 아니야? 아니야 있는거 같애 담백 번 붉었어야지 나도 타야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내다리 자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스토리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느낌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이후로는 단순하게 파밍과 장비 업그레이드 정도만 진행을 할 것 같아서 공식적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슬퍼 이 이후에 추가 분량은 멤버십을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멤버십 많은 사랑 부탁드리구요 그동안 시리즈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어요 맞아 진짜 속상하구만 너 전 진짜 속상한거 맞아 아 야 정말 속상한거야 이거 뭐 이따가 감자국 끓이려면 육수 내야 돼서 그래 아이씨 들어 아이씨 옆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